동영상의 저작권을 반드시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영어영문학과 6년 전공자 강선호 영어선생님의 영어수업 바로 지금 시작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대형고등학교 영어담당 지도교사 강선호 영어선생님입니다. 수능완성 영어 오늘의 수업 진도는 제1강 목적 심경입니다. 1-1번입니다. 다음 글의 목적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샌더슨 씨께 볼드 서프라이즈의 제주라인 근무직에 지원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는 귀하의 이력서를 검토했고 귀하가 그 일에 적합한 자격을 가지고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회사에서 일정 수준의 힘과 조정력이 필요한 비교적 소수의 일자리 중 하나입니다. 적당한 양의 무게를 들어올리고 신체적으로 힘든 특정한 도구 및 기계를 작동하는 귀하의 능력을 측정할 필수 신체 능력 검사의 일정과 장소를 확인하기 위해 저희 회사 웹사이트를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검사는 제3의 평가업체에 의해 시행될 것이며 귀하는 검사를 위해 약 1시간을 할애할 계획을 세워야 합니다. 저희 회사의 채용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이 글 1-1의 소재는 채용을 위한 신체 능력 검사 안내입니다. 회사의 제주라인 근무직에 지원한 사람에게 회사 웹사이트에 방문하여 신체 능력 검사 일정과 장소를 확인하라고 하였으므로 글의 목적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5번 직원 채용에 필요한 신체 능력 검사를 안내하려고 합니다. 따라서 1-1의 정답은 5번이 정답되겠습니다. 1-2번입니다. 다음 글에 드러난 아이의 심경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해가 지기 시작했을 때 나는 내가 바라던 대로 캐스킬즈에 도착하지 못하리라는 것을 깨달았다. 나는 지도를 꺼내 야영할 장소를 찾기로 결정했다. 나는 마운트 와신턴이라고 불리는 산의 꼭대기에 무료 야영장이 있다는 것을 발견했다. 나는 그 산으로 향해가기 시작했다. 산으로 가는 차도는 점점 험난해졌다. 모든 거리에 이름이 없었다. 나는 그저 잠을 자기의 괜찮은 곳을 찾으려 애쓰면서 도시에서 멀리 떨어진 어떤 작은 마을에 있었다. 먼 곳에 높은 산이 있었는데 나는 그것이 마운트 와신턴이라고 생각했지만 내가 그곳에 가까이 가려고 할 때마다 길은 나를 산의 반대 방향으로 데려가는 것 같았다. 1-2번 계속 이어집니다.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돌고 돌아 나는 그곳에 다다를 길을 찾기 위해 애쓰며 갔지만 어찌된 일인지 도무지 가로질러 도달할 수 없었다. 나는 마침내 왔던 길을 되돌아갔다가 결국 길을 잃게 되었다. 한숨이 나왔다. 나는 산으로 들어가는 입구를 찾을 수 없었다. 실패로 고개가 쳐줬다. 이 글 1-2의 소재는 야영장이 있는 산으로 가는 길입니다. 가려고 했던 캐스킬즈에 도착하지 못할 것을 깨닫고 야영을 하기 위해 무료 야영장이 있는 산에 가려 애를 썼지만 결국 길을 잃고 산의 입구를 찾는데 실패하여 한숨이 나오고 고개가 쳐줬다고 했습니다. 따라서 아이의 신경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5번 낙담하고 실망한 입니다. 디스크레이스드 낙담한 앤 디서포인티드 실망한 따라서 1-2의 정답은 5번이 정답 되겠습니다. 1-3번입니다. 다음 글의 목적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소중한 MNH ATD 판매자께 지난 몇 달 동안 저희는 모두 미국 달러 대비 캐나다 달러 가치가 크게 떨어지는 것을 체감했습니다. 저희는 지금까지 이 통화 변동을 부담해 왔습니다. 하지만 환율의 이런 내림세로 인해 저희는 어쩔 수 없이 저희의 상황을 재평가해야 했습니다. 따라서 2015년 3월 9일을 기하여 저희는 2015년 발표된 모든 가격에 5%의 순인상을 적용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MNH는 그런 조치를 취하여 유감입니다만 다른 통화에 대한 캐나다 달러의 현 상황으로 인해 저희가 이 손실을 계속해서 부담하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저희는 상황을 계속해서 살펴보고 그에 맞춰 대응할 것이므로 안심하십시오. 이러한 가격 조정에 관하여 질문이 있으면 주저하지 마시고 저희에게 연락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이해에 감사하며 여러분의 변함없는 성원을 소중히 생각합니다. 업무부장 피터 베넷 올림 이 글 1-3의 소재는 제품 가격 인상 통보입니다. 미국 달러 대비 캐나다 달러의 가치 하락으로 인하여 기존에 발표된 제품 가격을 인상하게 되었음을 알리며 이를 이해해달라고 하고 있으므로 글의 목적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3번! 환율 변동에 따른 제품 가격 인상을 통보하려고 합니다. 따라서 1-3의 정답은 3번이 정답되겠습니다. 1-4번입니다. 다음 글에 드러난 조나의 심경 변화로 가장 적절한 것은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조나는 자신이 감신하고 있는 것처럼 느꼈다. 그의 목 뒷부분에 털이 쭈뼛었고 그는 재빨리 둘러보았다. 산 꼭대기에서 갑작스러운 움직임이 있는 것 같았지만 그가 숲을 응시했을 때 나무들은 꼼짝도 하지 않았다. 조나는 심호흡을 하고 머리를 흔들며 그처럼 바보같이 굴지 말라고 혼자 말을 했다. 과연 여기에서 무엇이 그를 해칠 수 있겠는가? 그는 몸을 굽혀 흠뻑 젖은 청바지를 걷어올렸고 오른쪽에 있는 나무들 위쪽으로 또 한 번 어른거리는 움직임을 흘끗 보았다. 조나는 자세를 바로하고 위에 있는 산 등성이를 바라보았다. 잠시 동안 아무 동요도 없었다. 그리고 그런 다음에는 있었다. 너도 밤나무들 사이로 뭔가가 빠져나가고 있었다. 조나는 몸이 뻣뻣해졌고 그러고 나서 그는 숲에서 사슴 몇 마리를 보았다. 그는 안도의 미소를 지었다. 그는 삼촌이 계곡에 사슴이 있다고 말한 것을 기억했다. 아마도 그들은 먹이를 먹기 위해 내려오곤 했을 것이다. 이 글 1-4의 소재는 숲속에 나타난 사슴입니다. 조나가 자신이 감시당하고 있다는 생각에 주변을 둘러보았지만 갑작스러운 움직임만 보일 뿐 정확하게 무엇이 있는지 알지 못해서 털이 쭈뼛 서고 심호흡을 하고 자기 머리를 흔들고 몸이 굳었다가 사슴 몇 마리를 발견하고는 안도의 미소를 지었다는 내용입니다. 따라서 조나의 심경 변화로 가장 적절한 것은 4번 건머근에서 안도하는 입니다. 스케어드 건머근 릴리브드 안심한 안도한 따라서 1-4의 정답은 4번이 정답되겠습니다. 여러분 반드시 기한 데이의 출석 인증을 완료해주세요.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대형고등학교 영어담당 지도교사 강성호 영어선생님입니다. 수능완성 영어 오늘의 수업 진도는 제2강 필자의 주장 글의 요지입니다. 2-1번입니다. 다음 글의 요지로 가장 적절한 것은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자신들이 속임수를 간파하는데 매우 능하다고 믿는다. 그들은 주변의 다른 사람들은 그렇게 예민하지 않을 때 자신들이 거짓말을 정확히 탐지해냈던 사례를 돌먹이기까지 할지도 모른다. 그런 입증되지 않은 증거가 가지는 문제는 언제 거짓말을 믿는 잘못을 범하는지 알기가 어렵다는 것이다. 누군가가 거짓말하고 있다는 독립적인 증거가 이후에 있지 않다면 여러분의 판단이 틀리다는 것을 어떻게 알 것인가? 당연히 성공적인 거짓말은 간파되지 않고 그것에 대해 계속 파악하는 방법은 없다. 사실 많은 실험 전체에서 평균 간파 정확성은 우연보다 단지 조금 더 나을 뿐이다. 구체적으로 말해 50%라는 우연의 정확성의 기준점을 가지고 볼 때 평균 간파 정확성은 대략 55%이다. 게다가 판단에 있어서의 확신과 정확성 사이에는 관계가 거의 없거나 전무하다. 이 글 2-1의 숫자는 거짓말에 대한 간파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속임수나 거짓말을 간파해내는데 매우 능숙하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으며 거짓말에 대한 평균 간파 정확성은 우연에 의한 것보다 조금 높을 뿐이라는 글의 내용입니다. 따라서 글의 유지로 가장 적절한 것은 3번 거짓말을 제대로 간파했는지 여부는 확신하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2-1의 정답은 3번의 정답이 되겠습니다. 2-2번입니다. 다음 글에서 필자가 주장하는 바로 가장 적절한 것은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기술에 관한 한 여러분이 건강하지 못한 습관을 갖고 있을 가능성이 상당히 있고 대부분의 사람이 그렇다는 것을 인식하라. 영국의 한 연구에서 부모의 60%가 자기 아이들이 화면 앞에서 너무 많은 시간을 보내는 것에 대해 걱정한 반면 아이들 중 70%는 자신의 부모가 기기를 너무 많이 사용한다고 느꼈다. 여러분은 디지털 기기를 책임있게 사용하는 본보기를 보여주어야 한다. 여러분 자신의 노력을 포함하여 기기 사용을 조절하기 위한 보편적인 노력에 대해 아이들에게 이야기하라. 여러분이나 여러분이 아는 다른 사람들에게 효과가 있었던 비법을 권해보라. 자녀가 여러분과 대화하려고 애쓰는 동안 여러분이 자신의 전화기를 확인하면 아이가 여러분을 지적할 수 있게 허락하라. 사과하라. 그들 자녀에게 여러분이 노력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라. 우리 친구 중 한 명이 가족과 함께 휴가를 갔을 때 그녀는 남편에게 자신의 스마트폰을 주어 보이지 않도록 간소해 두게 했다. 그녀는 만약 자신이 그것을 사용할 수 있다면 너무 이메일을 확인하고 싶은 마음이 들어 가족에게 집중하고 싶은 순간으로부터 자신이 벗어나리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 이 글 2-2의 소재는 부모의 디지털 기기 사용 모범 보이기입니다. 부모 스스로 자신의 디지털 기기 사용상의 문제점을 인식하고 이를 먼저 해결하여 노력하면서 이 과정에서 알게 된 내용을 자녀와 공유하고 평소 올바르게 디지털 기기를 사용하기 위해 애쓰는 모습을 자녀에게 보여주라는 내용의 글입니다. 따라서 필자가 주장하는 바로 가장 적절한 것은 4번 부모 스스로 디지털 기기를 분별있게 사용하는 모범을 보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2-2의 정답은 4번이 정답되겠습니다. 2-3번입니다. 다음 글의 요지로 가장 적절한 것은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긍정적인 태도로 하여 모든 아이디어가 훌륭한 것으로 취급되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그것은 어떤 아이디어가 가지고 있는 좋은 특징이면 무엇이든 그것을 발견하고 보여주기 위해 아이디어를 긍정적으로 탐구하는 것을 의미한다. 그 다음 단계는 아마 그 약점을 찾아내는 것일 터인데 그것은 그 아이디어를 거부하기 위한 수단으로 그 약점을 이용하기보다는 그 약점을 피하거나 강화하기 위해서이다. 마지막으로 충분히 진전된 그 아이디어가 사용되지 않을지도 모르는데 그것은 더 나은 아이디어가 있기 때문이거나 혹은 그것이 비록 좋을 수도 있지만 적합하지 않기 때문이다. 너무 자주 우리는 결국 우리가 그 아이디어에 따라 행동할 수 있게 되지 않을 것을 알기 때문에 아이디어를 처음부터 거부하기 시작해야 한다고 느낀다. 어떤 아이디어에 대해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왜 그것을 채택할 수 없는지를 마지막에 솔직하게 보여주는 것에는 아무 문제가 없다. 이 글 2-3의 소재는 아이디어에 대한 긍정적인 태도입니다. 긍정적인 태도로 아이디어의 좋은 점을 발견하고 약점을 피하거나 강화하기 위해 부족한 점을 찾아 아이디어를 진전시켜야 할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마지막에 가서 결국 그 아이디어를 채택하지 않아도 괜찮다는 내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글의 유지로 가장 적절한 것은 3번 아이디어를 거부하기 전에 일단 긍정적인 태도로 검토한 후 결정하는 것이 좋다. 따라서 2-3의 정답은 3번의 정답이 되겠습니다. 2-4번입니다. 다음 글에서 필자가 주장하는 바로 가장 적절한 것은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자신의 개인 브랜드를 만드는 것은 자신의 가치, 포부, 성격, 전문 지식, 그리고 자신이 어떻게 가치를 더하는지를 명확히 하는 방법이다. 자신의 브랜드는 변화와 기회의 바다에서 다치될 수 있다. 그것은 어떤 직업이 자신에게 가장 적합하고 어떤 직업이 다른 사람에 의해 가장 잘 채워지는지 또는 어떤 종류의 프로젝트가 자신에게서 최선을 이끌어내고 어떤 것이 자신을 그저 시시하다고 느끼도록 하는지를 이해하도록 돕는다. 그것은 또한 자신을 다른 사람들과 차별화하도록 도와준다. 매년 동일한 유형의 학위, 예를 들어 경영, 교육, 공학, 법학, 심리학, 사회학, 보건학으로 졸업하는 전세계의 수십만 명의 사람들을 생각해보라. 학위만으로 자신이 나머지와 구별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면 눈에 띄기 어렵다. 조직이나 분야에서 1급 비밀로 남을 필요도 없으며 자신의 관심사와 강점이 무엇인지 사람들이 추측하도록 만들 필요도 없는데 그 이유는 자신이 어디에서 어떻게 최고의 기여를 할 수 있는지를 알리는 것은 자신의 책임이기 때문이다. 이글 2-4의 소재는 개인 브랜드의 필요성입니다. 개인 브랜드를 만들므로서 어떤 직업이나 프로젝트가 자신에게 가장 적합한지를 이해하고 자신을 다른 사람과 차별화하고 눈에 띄게 하며 자신의 관심사와 강점이 무엇인지를 사람들에게 알리는 건 자기 자신의 책임이라는 내용의 글입니다. 따라서 필자가 주장하는 바로 가장 적절한 것은 2번 자신만의 특성과 강점을 명확하게 드러내 남들과 차별화해야 한다입니다. 따라서 2-4의 정답은 2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반드시 귀한 데이의 출석 인증을 완료해주세요.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대형고등학교 영어담당 지도교사 강성호 영어선생님입니다. 수능완성 영어 오늘의 수업 진도는 제3강 글의 주제입니다. 3-1번입니다. 다음 글의 주제로 가장 적절한 것은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어떤 살충제가 한 개체군에 살포될 때 그것은 그것의 작용 방식에 민감한 개체에 영향을 미친다. 하지만 목표가 되는 그 개체군이 유전적으로 균일하지 않으면 개체는 독수에 대한 민감성에서 다를 가능성이 있다. 만약 수수의 개체가 그 살충제를 분해할 능력을 지니고 있다면 그것은 막대한 선택적 이익을 누릴 것이다. 이 개체는 그 살충제에 노출된 후에 생존하고 번식할 우월한 능력을 갖출 것이고 그것은 따라서 그 살충제에 민감한 개체가 남길 것보다 더 많은 자손을 남길 것이다. 다음 세대에서는 더 높은 비율의 개체가 그 살충제에 저항력이 있을 것이다. 그러므로 살충제 살포는 그것에 저항하려는 강한 선택압을 만들어낸다. 그 과정이 여러 세대에 걸쳐 반복될 때 모든 또는 대부분의 개체가 그 살충제에 저항력이 있는 개체군이 만들어질 수 있다. 이것은 보통 더 새롭고 훨씬 더 독성이 강한 제품을 찾도록 유도한다. 이글 3-1의 소재는 진화를 통한 살충제 저항력 특정 살충제에 노출되고서도 생존하고 번식할 수 있는 개체가 그렇지 않은 개체보다 더 많은 자손을 남기고 다음 세대에서 더 높은 비율의 개체가 그 살충제에 저항력을 지내게 될 것이며 이런 과정이 반복되면 대부분의 개체가 살충제에 저항력이 있는 개체군이 만들어질 것이라는 내용의 글입니다. 따라서 글의 주제로 가장 적절한 것은 4번 살충제에 저항력이 발생하는 진화 과정 에볼루셔너리 프로세스 인위치 페스티사이드 레지스턴스 디벨롭스입니다. 따라서 3-1의 정답은 4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3-2번입니다. 다음 글의 주제로 가장 적절한 것은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소셜미디어는 우리에서 나로 이동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해왔다. 그것 소셜미디어가 창조하는 세상에서 나는 무대에 서서 관심을 얻으려고 애쓰고 있는 반면에 다른 사람들은 내 관객이 된다. 이것은 인격이 만들어지는 방식도 아니고 우리가 도덕적 행위자로서 발달하는 방식도 아니다. 도덕성은 내가 아니라 상대방에게 초점을 맞출 때 생겨나며 내가 상대방 역시 감정, 욕망, 열망 그리고 두려움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발견할 때 생긴다. 나는 이 사실을 내가 상대방에게 존재하고 상대방이 나에게 존재하게 함으로써 배운다. 우리가 가족, 친구, 동료, 교사, 멘토 그리고 다른 사람들과의 계속되는 대화를 통해 천천히 그리고 인내심 있게 배우는 것이 바로 이 대단히 미묘한 상호작용이다. 우리는 공감과 동정심을 발달시킨다. 우리는 친절한 행동을 받고 그런 다음 그에 보답하는 것이 무엇인지 배운다. 도덕성은 세심하게 광을 낸 이미지 아래 놓여있는 다른 사람들의 다듬지 않은 인간적인 취약성과 관계를 맺는 것 그리고 그 고통 일부를 치유하는 우리의 능력과 관계가 있다. 내가 나를 상대방의 입장에 둘 수 있는 능력을 개발할 때 도덕적으로 되는 것을 배우게 되며 그것은 내가 상대방과 마주보거나 나란히 관계를 맺음으로써 오직 배우는 기술이다. 도덕성은 소셜미디어와 같은 방식이 아닌 다른 사람들과 직접 만나서 상대방의 감정과 상황에 공감하고 동정심을 느끼는 직접적인 상호작용의 경험을 통해서만 발달할 수 있다는 내용의 글입니다. 글의 주제로 가장 적절한 것은 5번 도덕성을 발달시키기 위한 다른 사람들과의 직접적인 관계 맺기의 필요성 The need for direct engagement with others to develop morality입니다. 따라서 3-2의 정답은 5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3-3번입니다. 다음 글의 주제로 가장 적절한 것은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자연선택은 동물이 자신의 생명을 위태롭게 해야 할 필요 없이 자신의 권리를 방어할 수 있게 해주는 시스템을 뒷받침해왔다. 하나의 시스템에서 동물들은 서식지에 사용 가능한 공간을 영역으로 나눈다. 각 영역 소유자는 시각적 표시, 냄새의 자취 또는 소리로 자신의 소유권을 알리고 침입자를 막기 위해 영역의 경계지역을 순찰한다. 이웃하는 소유권 보유 동물이 가끔 담장 라인에서 대결할 준비를 할 수도 있지만 그때도 그것들은 자기 쪽에 머무는 것을 선호한다. 서식지의 상태가 좋은 지역에서는 그 시스템이 멋지게 작동하여 거의 모든 동물이 먹이와 은신처를 찾고 짜게 구애하며 가장 중요하게는 자기의 유전자를 물려주는 데 필요한 사생활과 공간을 가지고 있다. 영역 시스템은 또한 유연하여 어떤 동물들은 번식하거나 그것들이 풍부한 먹이 공급원을 독점하고 싶을 때에만 구역을 지킨다. 그 동일한 동물들이 물웅덩이에 있는 무리와 합류하기 위해 또는 먹이를 찾아 이동할 때는 보안 경보 장치를 끌 수도 있다. 이글 3-3의 소재는 서식지의 영역 분배 시스템입니다. 동물이 자신의 생명을 위태롭게 하지 않고도 서식지에서 사용 가능한 영역을 지키고 때로는 그러한 영역을 지키는 것에 유연성을 가지기도 하는 시스템 중에 하나인 영역 시스템의 작동 방식을 소개하는 내용의 글입니다. 따라서 글의 주제로 가장 적절한 것은 4번 동물이 자신의 권리를 보호하도록 하는 영역 시스템 Territory System by which animal keeps their own right입니다. 따라서 3-3의 정답은 4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3-4번입니다. 다음 글의 주제로 가장 적절한 것은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스포츠 경기가 지역사회 행사로 경험될 때 운동선수는 물건으로 여겨지지 않고 팬은 상품의 소비자가 아니다. 대신 운동선수와 팬은 결코 되풀이되지 않을 독특한 경험의 일부로 그들을 연결하는 시간상의 한 순간을 경험하기 위해 한데 모인다. 초인적인 눈부신 기량을 펼치는 선수들의 감정과 신화는 이런 식으로 경험되면 그들이 남을 즐겁게 해주는 사람으로 대접받거나 소비를 위해 팬에게 선물되는 물건으로 대접받을 경우 못지않게 강렬하다. 그러나 이런 방식에서 선수와 팬 사이의 유대감은 더 단단해지고 그 기억은 더 깊어진다. 52년 전 브루클린 더저스가 자치구를 떠났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브루클린 시민들의 마음속에 굳게 간직되어 있는 이유가 있고 제리 웨스트, 샘 허프, 메이저 헤리스, 데릴 털리, 그리고 팻 와이트가 웨스트 버지니아에서 전설적인 이유가 있다. 그들은 모두 소비자 경험이 아니라 공동체 경험의 일부분이다. 이 글 3-4의 소재는 지역사회 행사로서의 스포츠 경기입니다. 스포츠 경기가 지역사회 행사로 여겨질 때에 그 경험은 선수와 팬 모두에게 강렬하고 그들 사이의 유대감은 더욱 커진다는 내용의 글입니다. 따라서 글의 주제로 가장 적절한 것은 1번 스포츠 경기가 지역사회 행사로 인식되는 것의 영향 Effects of Sports Being Perceived as a Community 이벤트입니다. 따라서 3-4의 정답은 1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반드시 기한 4의 출석 인증을 완료해주세요.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대원고등학교 영어담당 지도교사 강성호 영어선생님입니다. 수능완성 영어 오늘의 수업 진도는 제4강 글의 제목입니다. 4-1번입니다. 다음 글의 제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영국에서는 주택 거주자의 40%에서 50%가 자신의 정원에서 새에게 먹이를 주는데 매년 어림잡아 5만에서 6만 톤의 새 먹이를 준다. 겨울에 먹이를 공급하면 그때는 자연 먹이가 부족할 수도 있어서 새가 먹이 부족을 이기고 살아남을 수 있지만 연중 먹이를 주는 것이 새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지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지는 확실치 않다. 미국에서는 새 모이통을 매우 자주 이용하는 종들이 더 이따금씩 도움을 받는 종만큼 혹은 그보다 더 잘 살아가는 경향을 보인다. 그러나 영국의 일부 연구는 겨울에 먹이를 주는 것은 이후의 번식 성과에 부정적 영향을 미쳐 산란 시기는 앞당겨지지만 알의 개수와 번식 성공률을 감소시킬 수 있다고 보여준다. 이는 추가적인 먹이가 새에게 번식 시기에 대해 잘못된 신호를 제공하기 때문일 수도 있다. 모이통은 또한 새의 진화를 변화시켜서 안에 있는 먹이에 더 잘 닿는 더 긴 부리를 선택하게 하고 이주 행동을 바꾼다. 이 글 4-1의 소재는 새들에게 먹이 주기입니다. 많은 사람이 새에게 먹이를 나눠주고 있지만 이러한 행위가 새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지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지는 아직 확실하지 않다는 내용의 글입니다. 따라서 글의 제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4번 새의 모이통은 새를 돕는 것일까 아니면 해치는 것일까 두 버즈, 피더스, 헬프와 헛버스입니다. 따라서 4-1의 정답은 4번이 정답이 되어있습니다. 4-2번입니다. 다음 글의 제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박물관은 오락산업으로부터 스토리, 이야기가 가르치려는 내용을 강화하는 수단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배웠다. 박물관은 이제 방문객을 그 내용에 정서적으로 관련시키는 개인적인 이야기를 포함하는 전시대본을 만든다. 1980년대 이전에 그리고 플로리다에 있는 앱코트 핀파크가 개장하기 전에는 많은 박물관이 단지 가르치려는 계획만을 생각했다. 앱코트의 개장과 함께 박물관은 교육적인 내용을 전달하는 수단으로 이야기를 사용하기 시작했다. 그것은 극적인 변화였고 지금도 그렇다. 2013년 미국 박물관연합의 연례회의 주제는 스토리의 힘이었다. 최근에는 비디오 게임 세계에서 가져온 게임화가 일부 박물관에서 자리를 잡아 전시실 내 대화형 전시물과 스마트폰 앱을 사용하여 관람객에게 배지를 수여하고 참가자 간의 경쟁을 유발하여 학습을 게임으로 바꾸었다. 박물관은 자신이 내용을 이해했다는 것을 보여주는 피드백을 요구받는다. 그들은 보상을 받고 다른 박물관과 자신을 비교할 수 있다. 이 글 4-2의 소재는 박물관 교육의 오락적 요소 도입입니다. 박물관이 오락 산업에서 아이디어를 얻어 교육적 내용을 전달하는 수단으로 스토리 요소를 활용하고 비디오 게임에서 아이디어를 가져와 학습의 게임과 경쟁의 요소를 포함하는 식으로 전시 방식을 변화시켜왔다는 내용의 글입니다. 따라서 글의 제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1번 박물관이 오락을 교육으로 가져오다. 뮤즌 브링 엔터테인먼트 인투 에듀케이션입니다. 따라서 4-2의 정답은 1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4-3번입니다. 다음 글의 제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하나의 세포는 수백만 개의 단백질을 포함하고 있다. 이러한 단백질은 세포에 의해 끊임없이 조성되고 분해된다. 그것은 끊임없이 재활용되지만 이 재활용 과정이 항상 순조롭게 진행되는 것은 아니다. 때때로 단백질은 이 과정을 벗어나게 되는데 그것은 분해되지 않고 그 세포에 남는다. 처음에는 몇몇 단백질만 있지만 수십 년이 지나면서 점점 더 많은 단백질이 그 세포에 남게 된다. 그것은 또한 함께 무리를 이루는 경향이 있어서 분해되지 않는 단백질 덩어리들이 결국 그 세포를 가득 채운다. 시간이 지날수록 우리의 세포는 결집된 단백질로 가득 차서 더 이상 기능을 잘하지 못한다. 그로 인해 그것은 노화하게 된다. 심장 세포는 더 이상 제대로 수축하지 않고 신경 세포는 신호를 효율적으로 전달하지 않으며 소화 세포는 예전에 그랬던 것만큼 음식을 잘 흡수하지 않는다. 마침내 많은 세포가 단백질의 그물 속에 실식하여 그냥 죽고 만다. 이 글 4-3의 소재는 세포 속 단백질 과 노화 세포 속 단백질 재활용 과정 단백질 일부가 세포에 남게 되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더 많은 단백질 이 남고 무류를 잃은 덩어리가 세포를 가득 채우게 되면 세포가 결국 노화 상태에 이르게 된다는 내용의 글 따라서 글의 제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4-3의 세포 속 단백질 어떻게 그것의 노화 원인이 되는가 따라서 4-3의 정답은 4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4-4번입니다 다음 글의 제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은 식물이 자신이 먹히고 있을 때를 안다는 것을 알았는가 음 최근에 연구가 밝혀내고 있는 것처럼 식물은 알지만 그냥 그곳에 앉아서 사신의 운명을 받아들이지는 않는다 식물은 그 포식자를 멈추기 위한 노력으로 사신을 방황하기 위하여 병력을 배치한다 이 경우에 그 연구 대상은 양배주과에 속하는 애기장대라고 불리는 식물이었다 애기장대는 유전체의 배열 순서가 밝혀진 최초의 식물이었기에 연구자들은 그것의 내적 활동을 대부분의 다른 식물보다 더 잘 이해하고 있다 식물이 먹히고 있다는 것을 인지하고 있었는지를 알아내기 위해서 그 과학자들은 애벌레가 입을 먹을 때 내는 진동을 재현했다 그들은 또한 바람이 부는 진동과 같은 그 식물이 경험했을 다른 진동도 녹음했다 예상대로 애기장대는 포식자들을 저지하기 위해서 약하게 독성이 있는 겨자기름의 생산을 늘려 그것을 입으로 전달함으로써 우적우적 먹어대는 애벌레를 흉내내는 진동에 반응했다 이 식물은 바람이나 다른 진동에는 반응을 보이지 않았다 이 글 4-4의 소재는 식물이 포식자로부터 자신을 방어하는 방법입니다 식물이 포식자에 위해서 먹힐 때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대로 당하는 것이 아니라 포식자를 저지하고 자신을 방어하기 위해서 무언가 조치를 한다는 내용의 글입니다 따라서 글의 제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3번 식물은 포식자에 맞서 자신을 방어한다 플랜스 디펜드 댐셉스 오게인스트 프리데이터스 입니다 따라서 4-4의 정답은 3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반드시 기한 4의 출석 인증을 완료해 주세요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헬로우 에버리원 여러분 안녕하세요 대형고등학교 영어담당 지도교사 강성호 영어선생 입니다 수능완성 영어 오늘의 수업 진도는 제5강 도표 입니다 5-1번 다음 도표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것은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위의 그래프는 노르웨이에서 2016년부터 2020년까지 매일 디스톨 게임을 하는 데 소요된 시간을 성별에 따라 보여준다 남성이 매일 게임을 하는 데 소요한 시간은 2017년 34분에서 2020년에 44분으로 증가하면서 남성은 5년 내내 디스톨 게임을 하는 데 매일 30분 넘게 소요했다 여성은 2016년에 디스톨 게임을 하는 데 매일 28분을 소요했지만 다음해에는 매일 게임을 하는 데 소요한 시간이 그 수치의 딱 절반으로 떨어졌다 여성이 매일 디스톨 게임을 하는 데 소요한 시간은 2016년에 가장 높았고 2018년과 2019년 두 해에 여성은 매일 디스톨 게임을 하는 데 19분을 소요했는데 이는 2016년 다음으로 많은 시간이었다 남성과 여성이 매일 디스톨 게임을 하는 데 소요한 시간 사이의 차이는 2016년에 가장 작았고 2020년에 가장 컸다 남성은 조사기간 중 2016년을 제외하고 매일 디스톨 게임을 하는데 여성보다 두 배가 넘는 시간을 소요했다 이 글 5-1의 소재는 성별에 따른 디스톨 게임 시간입니다 2017년과 2020년에는 노르웨이 남성이 여성보다 디스톨 게임을 하는 데 하루에 두 배가 넘는 시간을 소요하였고 2019년에는 남성이 여성의 두 배가 되는 시간을 소요하였으며 2016년뿐만 아니라 2018년에도 남성이 소요한 시간이 여성이 소요한 시간에 두 배가 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도표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은 것은 5번입니다 따라서 이 글 5-1의 정답은 5번이 정답이 되었습니다 5-2번입니다 다음 표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것은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위의 표는 자동차를 통한 이동의 2015년 여행 점유율과 2050년 예상 점유율을 지역별로 보여주고 있으며 2015년부터 2050년까지의 변화에 대한 정보를 포함하고 있다 북아메리카에서 자동차로 이동하는 비율은 2015년 81.2% 였으나 2050년 76.1% 점유율이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다 유럽에서 교통수단으로서의 자동차 비율은 2015년보다 12.0% 포인트가 하락하여 2050년에 44.4%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중동과 라틴 아메리카의 경우 자동차로 자동차로 이동하는 비율이 2015년부터 2050년까지 각각 1.7% 포인트 1.9% 포인트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아시아에서의 자동차를 통한 이동 비율은 2015년에 28.3% 에 불과했던 것에서 12.0% 포인트 상승하여 2050년에는 40% 넘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2015년 아프리카에서 자동차로 이동한 비율은 라틴 아메리카의 절반에도 못 미쳤지만 2050년에는 아프리카에서의 비율이 라틴 아메리카의 비율보다 더 많아질 것으로 전망된다 이글 5-2의 소재는 자동차를 통한 이동의 지역별 점유율 변화입니다 자동차로 이동하는 비율은 2015년 아프리카에서 20.2% 이어서 40.5% 에 라틴 아메리카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것은 올바른 기술이지만 2050년에는 아프리카에서 24.7% 이고 라틴 아메리카는 42.4% 이어서 아프리카의 비율이 라틴 아메리카의 비율보다 더 많아질 것으로 전망된다는 것은 잘못된 기술입니다 따라서 표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것은 5번입니다 따라서 이글 5-2의 정답은 5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5-3번입니다 다음 도표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것은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위의 그래프는 미국에서 2017년과 2020년 사이에 의료 소비자가 정보보완을 유지함에 있어서 의료 서비스 제공자를 신뢰하는 정도가 어떻게 변화했는지 보여준다 그래프가 다루고 있는 3년 동안 80%가 넘는 의료 소비자가 자신의 전문 의료진을 신뢰했다 2019년 자신의 전문 의료진을 신뢰한다고 말한 소비자의 비율은 2017년의 비율과 겨우 1% 포인트 차이가 났다 2020년에는 자신의 전문 의료진을 신뢰하지 않는 소비자의 비율이 2019년의 비율보다 더 컸지만 자신의 전문 의료진에 대해 매우 많이 신뢰한다고 응답한 소비자의 비율은 2017년의 비율의 2배가 넘었다 전문 의료진에 대한 신뢰도의 비율과 달리 2019년과 2020년 각각 기술기업에 대한 신뢰도의 비율은 50%를 넘지 않았다 더욱이 2017년부터 2020년까지 기술기업을 전혀 신뢰할 수 없다고 말한 소비자의 비율이 2배가 넘었다는 것도 주목할 가치가 있다 이글 5-3의 소재는 의료서비스 제공자에 대한 소비자 신뢰도입니다 자신의 전문 의료진을 매우 많이 신뢰한다고 응답한 소비자의 비율은 2020년의 49%이고 2017년에는 36%이므로 전자는 후자의 2배에 미치지 못합니다 따라서 도표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은 것은 3번입니다 따라서 5-3의 정답은 3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5-4번입니다 다음 도표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것은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위의 그래프는 2018년 한 달에 한 번 넘게 전통 매체나 온라인 매체를 읽거나 이용한 한국 학생 비율을 보여준다 한국 학생 사이에 가장 인기 있는 두 가지 전통적인 매체 유형은 만화책과 소설이었지만 그것들로 읽은 학생의 비율은 어느 쪽도 50%를 넘지 않았다 다른 전통 매체 유형에 있어서 더 많은 한국 학생이 신문이나 잡시보다 넌픽션을 읽었다 온라인 매체의 경우 메시지 서비스를 이용한 학생의 비율은 93.8%였는데 이는 이메일을 이용한 학생 비율의 두 배가 넘었다 온라인 뉴스는 실용적인 정보를 담고 있는 웹사이트보다 더 많은 한국 학생에 의해 읽히거나 이용되었다 온라인 매체의 경우 가장 작은 비율의 한국 학생이 한 달에 한 번 넘게 온라인 토론이나 포럼을 읽거나 이용한다고 말했다 이글 5-4의 소재는 전통 매체나 온라인 매체를 읽거나 이용하는 한국 학생 비율입니다 온라인 뉴스를 읽거나 이용한 학생의 비율은 80.4%로 실용적인 정보를 담고 있는 웹사이트를 이용한 학생의 비율인 84.0%보다 더 낮았습니다 따라서 도표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것은 4번입니다 따라서 이글 5-4의 정답은 4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반드시 기한 4일에 출석 인증을 완료해 주세요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헬로우 에브리원 여러분 안녕하세요 대원고등학교 영어담당 지도교사 강성호 영어선생님입니다 수능완성 영어 오늘의 수업 진도는 제6강 세부 내용 파악입니다 6-1입니다 스포티드 이글 레이에 관한 다음 글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것은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얼룩매 가오리는 지구 전역의 산호초와 수심이 얕은 열대 지역 바다에서 발견될 수 있는 멋진 물고기이다 그것은 둥근 모양이 아니라 다이아몬드 모양에 더 가까운 몸 모양으로 매우 각이 져 있다 너비가 길이보다 두 배 넓을 수도 있으며 꼬리는 온전하다면 매우 길 수 있다 그것들은 대집단으로 떼를 지어 연안에서 멀리 떨어진 바다를 횡단하며 물속을 날고 때로는 추격을 피해 완전히 공중으로 뛰어오르기도 한다 그것은 좋은 식용 물고기로 여겨지지 않고 잡히면 큰 소리를 내며 독이 있는 꼬리 지느러미 가시 때문에 매우 주의해서 다루어야 한다 표면에 덮고 있는 흰색 반점과 고리 모양은 이 종을 식별하는 데 도움이 된다 반점과 고리 모양의 패턴은 개체마다 다른 듯 보인다 사진 분석 결과 반점과 고리의 이러한 패턴은 지문과 매우 흡사하게 서로 다른 개체를 식별하는 데 사용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이 글 6-1의 소재는 얼룩매 가오리입니다 몸의 너비가 몸의 길이보다 두 배 정도 넓을 수도 있다고 했으므로 글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것은 2번 몸의 길이가 너비의 두 배가 될 수도 있다 입니다 따라서 6-1의 정답은 2번이 정답이 있습니다 6-2번입니다 마르크스 비트루비어스에 관한 다음 글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것은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마르크스 비트루비어스는 로마시대 건축가이자 주일리오스 시저 휘하의 군공학자였다 그는 건축에 관한 열권의 책으로 구성된 디 아키텍츄의 저자로 매우 유명하다 비트루비어스는 그리스 건축의 숭배자였고 신전과 공공건물의 설계에 있어서 고전적인 전통을 보존하기를 원했다 그는 건축의 성공은 여러 과학 예술 그리고 자연에 대한 깊은 이해에 기초한다고 보았다 디 아키텍츄의 저자로 매우 유명하다 비트루비어스는 그리스 건축의 숭배자였고 신전과 공공건물의 설계에 있어서 고전적인 전통을 보존하기를 원했다 그는 건축의 성공은 여러 과학 예술 그리고 자연에 대한 깊은 이해에 기초한다고 보았다 그는 디 아키텍츄럴에 지하수를 찾기 위한 몇 가지 실용적인 제안을 포함시켰다 이 사례 중 하나는 해가 뜨기 전에 저자로 매우 유명하다 비트루비어스는 그리스 건축의 숭배자였고 신전과 공공건물의 설계에 있어서 고전적인 전통을 보존하기를 원했다 그는 건축의 성공은 여러 과학 예술 그리고 자연에 대한 깊은 이해에 기초한다고 보았다 그는 디 아키텍츄럴에 지하수를 찾기 위한 몇 가지 실용적인 제안을 포함시켰다 이 사례 중 하나는 해가 뜨기 전에 배를 깔고 엎드려서 턱을 땅에 대고 떠오르는 증기를 찾으라고 했다 비트루비어스는 토양 유형표도 제공했는데 거기에는 토양 유형별로 예상할 수 있는 지하수의 양과 맛이 포함되었다 말년에 말년에 그는 로마항제 아우스투스로부터 연금을 받았고 그 아우스투스에게 디 아키텍츄어가 헌정되었다 이 글 6-2의 소재는 로마시대 건축가 겸 군공학자인 마루코스 비트루비어스입니다 비트루비어스는 그리스 건축의 숭배자였고 신전과 공공건물의 설계에 있어 고전적인 전통을 보존하기를 원했습니다 이 아키텍츄어가 헌정되었다 이 글 6-2의 소재는 로마시대 건축가 겸 군공학자인 마루코스 비트루비어스입니다 비트루비어스는 그리스 건축의 숭배자였고 신전과 공공건물의 설계에 있어 고전적인 전통을 보존하기를 원했습니다 따라서 글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것은 3번 공공건물 설계에 있어 고전적인 전통을 따르기를 거부했다 따라서 6-2의 정답은 아키텍츄어가 헌정되었다 이 글 6-2의 소재는 로마시대 건축가 겸 군공학자인 마루코스 비트루비어스입니다 비트루비어스는 그리스 건축의 숭배자였고 신전과 공공건물의 설계에 있어 고전적인 전통을 보존하기를 원했습니다 따라서 글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것은 3번 공공건물 설계에 있어 고전적인 전통을 따르기를 거부했다 따라서 6-2의 정답은 3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6-3번입니다 월리엄 캐스턴에 관한 다음 글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것은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월리엄 캐스터는 캔트에서 태어났으며 아마도 그의 출생지로 제한된 스트루들에서 태어나지는 않았을 것이다 포목상으로서의 도제생활 후 캐스터는 잉글랜드인과 플라망인들 간 무역의 주요 중심지인 브루게스로 이사해 그곳에 섬유사업체를 세웠다 결국 그는 브루게스의 그라번 오브 인그루시네이션으로 임명되었다 그의 공식적인 직무의 일부로서 그는 영국 정부를 위한 대외무역 협상에 참여했다 1471년에 아마도 그의 관직을 삶한 후 캐스터는 콜로그네로 갔다 콜로그네에서 약 18개월 동안 체류하며 그는 인쇄기술을 배웠고 아마도 바토로메우스 앙글리쿠스의 디프로프리어티 볼스 리턴 판본의 제작에 참여했을 것이다 브루게스로 돌아온 후 캐스터는 출판사를 설립하고 최초에 인쇄된 영어석인 The Lucille of the History of Troia를 제작했는데 이것은 1469년에 시작해서 브루게디 공작부인 마가리티의 경력을 받아 자신이 프랑스어본을 번역한 것이었다 이 글 6-3의 소재는 인쇄업자 윌리엄 캐스터입니다 브루게스로 돌아온 후 출판사를 설립했다고 언급되었으므로 글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은 것은 5번 콜로그네에서 출판사를 설립한 뒤 브루게스로 돌아왔다 입니다 따라서 6-3의 정답은 5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6-4번입니다 라디그에 관한 다음 글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은 것은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인상적이고 조각같은 화강암 암석과 매우 아름다운 해변이 있는 라디그는 태양이 가득한 느긋하고 매력적인 섬이다 그것은 마해에서 북동쪽으로 50km 프라슬린에서 동쪽으로 4km 떨어져 있으며 세이셜에서 네이번째로 큰 화강암 섬이다 10제곱킬로미터의 섬은 산호초로 거의 완전히 둘러싸여 있으며 자연항이 없다 부두가 서쪽의 해안에 라파스에 세워졌고 특히 북서계절풍 기간 동안에 더 많은 대피처를 제공하기 위해 최근에 방파제가 건설되었다 이 섬의 길이는 약 6km 폭은 3km가 약간 넘고 가장 높은 봉울이 독수리 둥지인 니드 앵글리스에서 333m까지 솟아있다 마리언 디프레스는 자신의 배인 라디그에서 1768년에 이 그림같은 섬을 기록상 처음으로 발견했고 프랑스인들은 1771년에 이 섬의 공식적인 소유권을 얻었다 푸른초목 개울 늪 가운데서 초기 정착민들이 싸워야 했던 최악의 것은 악어였고 그것들은 거북과 함께 곧 완전히 소멸되었다 이글 6-4의 소재는 라디그 섬입니다 프랑스인들은 1771년에 이 섬의 공식적인 소유권을 얻었다고 언급되었으므로 글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것은 4번 프랑스인들이 1771년에 이 섬의 소유권을 포기했다 입니다 따라서 이글 6-4의 정답은 4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반드시 기한 4일에 출석인증을 완료해주세요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헬로우 에버리원 여러분 안녕하세요 대원고등학교 영어담당 지도교사 강성호 영어선생입니다 수능완성 영어 오늘의 수업 진도는 제7강 실용문입니다 7-1번입니다 사우스 벨머 리터러리 케이크 데코레이팅 컨테스트에 관한 다음 안내문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것은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사우스 벨머 문학 케이크 장식 대회 책을 주제로 한 우리의 첫 번째 케이크 장식 대회에 교수진 직원 학생 그리고 가족들의 참가를 환영합니다 여러분이 할 일은 케이크를 굽고 그것을 장식하여 가장 좋아하는 어린이 책의 한 장면을 묘사하는 것입니다 날짜 및 장소 11월 11일 금요일 사우스 벨머 학교 도서관 본관 1층 참가 방법 도서관 웹사이트 에서 10월 31일까지 등록하세요 대회 당일 오전 9시까지 케이크를 도서관에 가지고 오세요 규칙 참가자는 한 개의 케이크만 출판할 수 있습니다 상업적으로 장식된 케이크는 허용되지 않습니다 하루 종일 도서관을 주입하는 사람 누구나 케이크 통에 표를 넣어서 케이크를 심사합니다 동점자는 공식 심사위원들의 맛평가를 통해 우열을 가립니다 수상자는 도서관 웹사이트에서 발표될 예정입니다 이 글 7-1의 소재는 문화 케이크 장식 대회입니다 행사는 11월 11일인데 10월 31일까지 등록하라고 언급되어 있으므로 안내문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은 것은 2번 참가 등록은 11월 11일까지 가능하다 따라서 7-1의 정답은 2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7-2번입니다 배터리로 작동됩니다 2번 노루발을 들어 올립니다 그것은 바늘 바로 뒤에 위치해 있고 재봉틀에 천을 고정합니다 3번 천을 바늘과 노루발 아래에 놓습니다 4번 기기 우측에 수동 핸들을 기기의 반대 방향으로 돌립니다 5번 5번 발로 풋페달을 부드럽게 밟아 바느질을 시작합니다 경고 아이들이 재봉틀을 조작할 때 여전히 감독이 필요할 것입니다 두꺼운 천으로 바느질을 시도하지 마십시오 가벼운 천과 중간 무게의 천이 재봉틀에 가장 적합합니다 추가 정보 저희 웹사이트를 방문하시거나 012-342-4453으로 전화하세요 이글 7-2의 소재는 어린이용 재봉틀입니다 두꺼운 천으로 바느질하지 말고 가벼운 천과 중간 무게의 천을 사용하라고 언급되어 있으므로 사용설명서의 내용과 일치하는 것은 5번 두꺼운 천의 바느질을 피해야 한다 입니다 따라서 7-2의 정답은 5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7-3번입니다 오크타운 레지던트 미팅에 관한 다음 안내문의 내용과 일치하는 것은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오크타운 주민회의 2022년 11월 26일 토요일 오크타운 지역센터 등록 오전 8시 30분 회의 오전 9시 커피와 간단한 다가가 제공될 예정입니다 아이돌범 서비스는 이용할 수 없을 것입니다 저희는 3명의 주민의 위원을 새로 선출할 예정입니다 추천된 후보들의 양력은 우리 지역 웹사이트에서 찾아보실 수 있습니다 선교가 유효하려면 최소한 90표가 필요할 것입니다 참석하실 수 없으시면 여러분을 대신해 투표할 수 있도록 신뢰하는 분에게 설명된 허가서를 주시기 바랍니다 허가서 양식은 우리 지역 웹사이트에서 다운로드 하실 수 있습니다 추가 정보가 필요하시면 우리 지역 웹사이트를 참고해 주세요 이 글 7-3의 소재는 주민회의입니다 3명의 주민의 위원을 새로 선출할 예정이라고 했으므로 안내문의 내용과 일치하는 것은 4번 주민의 위원 3명을 투표로 새로 뽑는다입니다 따라서 이 글 7-3의 정답은 4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7-4번입니다 ABC 듀얼스 워런티에 관한 다음 안내문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것은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ABC 듀얼스 품질보증서 ABC 듀얼스 주식회사 판매자는 아래 제시된 기간 동안 재료 및 설치 작업에 결함이 없는 제품을 최초 상업적 구입자, 구매자에게 보증합니다 ABC 듀얼스 품질보증서 포함사항 기계 부품은 설치한 날로부터 3년 동안 전기 부품은 설치한 날로부터 2년 동안 노동, 작업 제공은 설치한 날로부터 1년으로 제한됩니다 모든 소모품은 제한된 보증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보상 청구 이 제한된 보증 기간 중 보상 청구는 결함 발견 후 10일 이내에 이루어져야 합니다 양도 가능성 이 보증서는 최초 구매자로부터 양도받을 수 없습니다 보증 불가사항 판매자는 1번 제품의 오용 2번 예방적 유지 보수를 하지 않은 것 3번 자연재해, 홍수화재 지진 포함 또는 시민 소유에 대해 보증하지 않습니다 이 글 7-4의 소재는 ABC 듀얼스 품질 보증서입니다 보증서를 최초 구매자로부터 양도받을 수 없다는 내용은 제품의 소유주가 바뀌는 경우 보증서가 바뀐 소유자에게 양도될 수 없음을 의미하므로 안내문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은 것은 4번 제품의 소유주가 바뀌면 보증서는 바뀐 소유주에게 양도된다입니다 따라서 7-4의 정답은 4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반드시 기한 4일에 출석 인증을 완료해주세요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Hello everyone! 여러분 안녕하세요 대원고등학교 영어담당 지도교사 강성호 영어선생입니다 수능완성 영어 오늘의 수업 진도는 제8강 어법입니다 8-1번입니다 ABC의 각 네모 안에서 어법에 맞는 표현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이 어떤 일을 하는 이유와 그것이 여러분이 성취하려고 하는 것에 큰 그림에 들어맞는 방식을 이해하는 것은 그것을 더 가치 있어 보이게 한다 만약 그것이 여러분을 어딘가로 인도한다고 생각한다면 여러분은 노력을 그만두고 싶지 않을 것이다 여러분이 올바른 방향으로 가고 있다는 것을 알기 위해 즉각적인 만족감과 목표 달성을 경험해야 할 필요도 없다 가치를 부여하고 여러분이 하는 각각의 일이 여러분의 주요 목표에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지를 기억하는 것은 여러분이 단지 일하는 것만으로도 잘하고 있다고 느끼도록 돕기 때문에 매우 중요하다 여러분이 하는 모든 일에는 의미가 있으므로 여러분이 취하는 모든 행동은 가치가 있다 이러한 개념이 작용하는 사례는 여러분이 하기를 위해 듣고 있는 수업이 무의미하다고 느낄 때일 것이다 그것 수업은 여러분의 졸업으로 이어지고 이는 결국 여러분의 관심 분야에서의 꿈꾸는 직업으로 이어질 것이기 때문에 무의미하지 않음을 명심하라 이 글 8-1의 소재는 목적의식이 있는 삶입니다 A번 전치사 오브의 목적 역할을 하는 명사절을 이끌고 accomplish의 목적 역할을 할 수 있는 what이 사용되는 것이 업법상 적절합니다 B번 how which thing부터 main goal에서 주어가 it's thing you do이고 주어의 핵은 thing이므로 단수동사 ties가 사용되는 것이 업법상 적절합니다 C번 뒤에 나오는 because에 의해 유도되는 절이 주절의 역할을 하지 못하는 종속절임으로 remember가 사용되어 전체 문장이 명령문이 되는 것이 업법상 적절합니다 따라서 8-1의 정답은 2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8-2입니다 다음 글에 미친 부분 중 업법상 틀린 것은 일단 정답 4번인데요 used를 to use 또는 using으로 수정합니다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우리의 손가락이 우리의 손끝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의 디자인과 왜 우리가 부드러운 손가락 바닥을 가졌는지에 대해 많이 생각해본 과학자는 거의 없었다 물리학 교과서는 돌출부가 접착면 상에 그것들 돌출부와 서로 맞물리기 때문에 더 단단하고 더 거친 표면이 최상의 접지력을 제공할 것이라고 우리에게 말한다 그러나 여러분이 붙잡으려는 접착면이 매끄럽다면 이는 명백히 사실이 아니다 징을 박은 부츠가 매끄러운 바위를 가로질러 얼마나 쉽게 미끄러지는지 생각해보라 직관과 반대로 매끄러운 표면을 더 잘 붙잡을 수 있는 비결은 발톱과 같은 단단한 물질을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피부와 같은 부드러운 물질을 사용하는 것이다 이렇게 하면 부드러운 물질이 다른 표면의 모양에 맞게 변형되고 따라서 넓은 면적이 접촉되어 두 표면 사이에 원자간 힘이 극대화되기 때문에 마찰이 증가된다 물질이 부드러울수록 그것은 더 많이 변형될 수 있고 접촉면적이 더 넓어질 수 있다 이글 8-2의 소재는 손가락 바닥이 부드러운 이유입니다 4번의 수로동사 is 뒤에 나오는 부분은 주격 보호로써 뭐뭐 하는 것이라는 의미를 가져야 하므로 used를 to use 또는 using으로 고쳐야 합니다 따라서 8-2의 정답은 4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8-3입니다 ABC의 각 네모 안에서 업법에 맞는 표현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낮은 밀도로 펼쳐진 땅 위에 독립적 가옥의 형태로 진행되는 수평적 팽창은 높은 개발 비용을 의미한다 그것은 또한 교통과 전기 및 물의 분배를 위한 더 높은 에너지 소비를 의미한다 바로 이러한 맥락에서 집단 주거 패턴이 주거 공급 체계로 타당성을 가진다 그러한 패턴은 땅과 공동 서비스 설비 및 생활 편의 시설을 공유하여 수평적으로 뿐만 아니라 수직적으로도 연결된 구조로 주거 단위를 건설함으로써 더 집약적인 땅의 활용을 가능하게 한다 집단 주거에 대한 수용이 증가할 것이라 예측하는 단연고 가장 중요한 이유는 하층에서 중간 계층까지의 사람들이 개별적으로 집을 짓기가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기 때문이다 이것은 도시 지역에서 더 좋은 일자리를 구하는 야심 있는 일련의 사람들이 이룬 집단에도 해당된다 그것은 특별한 고려를 받지만 도시 상황, 미미한 소득 수준, 그리고 이러한 집단의 소비 양상에 의해 영향을 받는 중요한 결정 요인이다 이 글 8-3의 소재는 집단 주거의 패턴입니다 A번 it is that 강조 구문으로 in this context가 강조되어 있으므로 it을 쓰는 것이 어법상 적절합니다 B번 search patterns가 더욱 집약적인 땅의 활용을 가능하게 만드는 행위의 주체임으로 능동형의 수로 동사 make를 쓰는 것이 어법상 적절합니다 그 뒤에서는 목적어가 길어서 목적격 보호 뒤에 목적어가 놓인 구조를 취하게 된 것입니다 C번 문맥상 for low to middle class people을 의미상의 주어로 하여 increasing difficulty를 수식하는 투부정사 9를 이루어야 하기 때문에 to build를 쓰는 것이 어법상 적절합니다 따라서 이 글 8-3의 정답은 3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파이다시 4번입니다 다음 글의 밑주친 부분 중 어법상 틀린 것은 4번의 도우를 인스파이트 오브로 수정하겠습니다 정답은 4번이죠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몇몇 위기들은 그에 의거하여 행동이 이루어지지 않는데 그 이유는 관련된 이해 당사자들이 자신들의 어려운 상황에 대한 관심을 불러일으키지 못하기 때문이다 그들은 자신들이 관심을 가진 문제를 다른 사람들이 위험의 본질을 이해하고 공감하며 긴급성을 느끼고 그에 따라 행동할 수 있는 그러한 말로 구성하지 못한다 2003년 10월 유엔 식량농업기구는 비정상적인 강호가 북아프리카의 아틀라스 산맥 능선에 메뚜기의 이상적인 번식지를 만들었다고 경고했다 그에 따른 아무런 행동도 일어나지 않았으며 위기는 예견된 대로 전개되었다 2004년 여름 메뚜기 떼가 아프리카의 북서부에 몰려들었고 소농들의 생계수단을 파괴했다 명확하게 전달된 정확한 경고에도 불구하고 방지할 수 있었던 위기가 그 지역에 막대한 손해를 끼치도록 방치되었다 이와 유사하게 2004년 12월에 쓰나미가 기록된 역사상 가장 거대한 자연재해를 촉발하고 나서야 인도양 지역의 정책결정자들은 태평양 지역에서 이미 작동하고 있던 것과 유사한 조기경보 체제를 설치하기로 결정했는데 그것은 아마도 제때 실행되었다면 수많은 생명을 살 수도 있었을 것이다 이 글 8-4의 소재는 재난예방의 실패 원인입니다 4번 뒤에 명사구인 Clearly Communicated and Accurate Warnings가 이어지므로 접속사인 도우를 쓰는 것은 적절하지 않고 전치사구인 In Spite Over와 같은 것으로 바꿨어야 법에 맞습니다 따라서 8-4의 정답은 4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반드시 기한 4의 출석인증을 완료해주세요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대원고등학교 영어담당 지도교사 강성호 영어선생입니다 수능완성 영어 오늘의 수업 진도는 제9강 어휘입니다 9-1번입니다 다음 글에 밑주신 부분 중 문맥상 낱말의 쓰임이 적절하지 않은 것은 일단 3번에 Maintenance를 Ulters로 수정하겠습니다 정답 3번이죠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뇌의 한 영역에서 저활성화가 일어날 때마다 보통 다른 영역에서는 과잉활성화가 일어난다 이것에 해당하는 용어가 보상이다 예를 들어 시각장애인이 시각을 수반해야 하는 일을 할 때 시각과 관련된 뇌 영역에서는 저활성화가 일어나고 다른 감각을 지배하는 영역에서는 과잉활성화가 일어난다 이런 동일한 보상과정이 읽기가 부진한 사람과 관련해서도 존재한다 두정협과 후두협 읽기 과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두 부위에서의 활성화 감소는 왼쪽 전전두협 영역에서의 활성화 증가를 동반한다 읽기와 관련된 보상은 읽기가 시작된 때로부터 발전해온 자연스러운 읽기 진행을 유지하기, 바꾸기 때문에 해로울 수 있다 기존의 경로가 과제 달성에 일반적으로 가장 효율적이다 뇌졸중을 앓고 특정한 신체 움직임을 잃는 사람을 생각해보라 그 동작을 책임지는 뇌의 영역이 회복될 수 없다면 뇌는 그 신체 움직임을 복구할 대체 경로를 찾을 것이다 하지만 비록 복구된다 해도 그 방법이 수백만 년에 걸쳐 뇌의 진화를 겪으며 발달해온 방법만큼 효율적이지는 않을 것이다 이 글 9-1의 소재는 뇌의 보상현상입니다 원래 활성화가 되어야 할 특정 뇌의 영역이 저활성화될 때 대신 뇌의 다른 영역이 과잉 활성화되는 보상현상에 대한 글입니다 잘 읽지 못하는 사람의 경우 읽기에 관여하는 두경업과 후두협의 활성화가 감소하고 그 보상으로 왼쪽 전전두엽이 과도하게 활성화하여 자연스럽고 효율적인 읽기 진행을 유지하는 것이 아니라 바꾸기 때문에 그러한 보상과정은 해로울 수 있다는 내용입니다 따라서 3번의 메인테인지를 얼터스와 같은 남발로 고쳐야 합니다 따라서 9-1의 정답은 3번의 정답이 되겠습니다 9-2번입니다 ABC의 각 네모 안에서 문맥에 맞는단 말로 가장 적절한 것은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한 가지는 분명히 하자 북쪽을 지도의 맨 윗부분에 일관되게 두는 것이 편리하다 그러면 지도에 인쇄된 나침반 기호를 매번 확인할 필요가 없다 하지만 북쪽에 가장 눈에 잘 띄는 자리가 주어질 필요는 없다 지난 몇 세기 동안 동쪽이 맨 윗자리를 차지했고 우리가 let's get oriented 와 같은 말을 계속하는 것은 그러한 관행을 반영한다 오리엔트 동양은 동쪽을 가리키며 동쪽을 제대로 두면 다른 모든 것이 제자리에 들어맞는다 메르카토르 자신의 지도 중 하나는 영국 제도의 지도였는데 서쪽을 가장 위에 두고 있다 남쪽이 맨 윗부분에 놓인 경우도 자주 있었는데 그러한 관행은 때때로 미국과 캐나다 자동차협회를 포함해 자동차 운전자들의 요구에 부응하는 단체들에 의해 여전히 지켜지고 있다 그래서 플로리다로 향하는 운전자들의 경우에도 남쪽이 위에 있을 수도 있다 일부 소프트웨어는 여러분이 가고 있는 방향에 따라 옳다고 느껴지는 어느 쪽으로든 위나 아래로 주요 도로 지도를 인쇄할 수 있게 한다 이 모든 것은 근본적인 사실을 시사한다 무엇이 위에 놓이는지는 지도 제작 과학의 어떤 요구 조건보다 관습과 개인의 편의에 기인하는 면이 더 크다 이글 9-2의 소재는 지도의 방위입니다 A번 북쪽을 지도의 맨 윗부분에 일관되게 두면 지도에 인쇄된 나침반 기호를 매번 확인할 필요가 없어 편리하다는 문맥이 자연스러움으로 컨비니언트가 적절합니다 B번 우리가 동양을 가리키는 오리엔트가 쓰인 Let's get oriented 와 같은 말을 계속 사용하는 것이 동쪽이 맨 윗자리를 차지했음을 반영하고 있으므로 Reflex가 적절합니다 C번 동서남북 중 어느 쪽이 지도의 위에 놓이는지는 지도 제작 과학의 요구 조건보다 관습과 개인의 편의에 기인하는 면이 더 크므로 모화가 더 적절합니다 따라서 9-2의 정답은 1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9-3번입니다 다음 글에 미치신 부분 중 문맥상 날만의 쓰임이 적절하지 않은 것은 2번의 instability를 stability로 수정하겠습니다 정답이 2번이죠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자신에 대한 개인들의 믿음은 고정된 것은 아니지만 쉽게 바뀌는 것도 아니다 사람들은 어떠한 시간과 상황에서든 자신에 대하여 일관된 관점을 유지하려는 강한 동기가 있다 따라서 일단 자아 개념이 확립되면 개인은 그것을 보존하고 옹호하려는 경향이 있다 그러나 이러한 불안정성의 맥락에서 자기 신념은 어떤 역동적인 특성을 가지고 있다 예를 들어 교육 전략과 결합될 때 학업적 가능성이 있는 자아는 저소득, 소수, 집단, 청소년 표본에서 계획, 시험 점수, 성적, 그리고 출석에서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왔다 학업적 또는 출세지향적 가능성이 있는 자아를 가진 개인들은 또한 다른 자기 목표를 가진 사람들보다 학업 성취에 있어서 더 끈적이다 자아 개념은 사람들이 중요하고 친숙한 사회적 환경에서 낯선 환경으로 옮겨갈 때 예를 들어 그들이 대학을 다니러 떠나거나 자신의 첫 번째 실질적 직업을 위해 새로운 도시로 갈 때 변화에 가장 민감한 것처럼 보인다 불확실성은 의욕을 가지게 해서 사람들이 원하는 목표를 다루는데 필요한 기술을 자신들이 가지고 있다고 믿는 경우 생산적인 행동을 가져올 수 있다 이 글 9-3의 소재는 자기 신념의 역동적 특성입니다 2번의 Instability는 자아 개념이 확립되면 그것을 보존하고 옹호하려는 경향이 있다는 바로 앞 내용을 설명하는 낱말이어야 하므로 반대 의미를 갖는 stability로 고쳐야 합니다 따라서 9-3의 정답은 2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9-4번입니다 ABC의 각 네모 안에서 문맥에 맞는 낱말로 가장 적절한 것은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사람들은 협력적이고 주고받으며 서로 이익이 되는 방식으로 행동하는 사람들과는 관계와 동맹에 들어가고 그들을 이용하거나 불이익을 주는 사람들과의 관계를 피하는 것을 선호하는 것이 분명하다 따라서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이 사회적 교류에 관한 기본 규범을 위반하는 정도에 매우 민감하고 그렇게 하는 사람들을 배제한다 예를 들어 우리는 상호주의, 공정성, 내집단 충성, 공유 및 신뢰성의 규범을 위반하는 사람들을 거부하지는 않더라도 피하는 경향이 있다 다른 사람들의 의한 그러한 행동은 한 사람의 적응도를 크게 해치며 아마도 진화의 역사를 통틀어 그렇게 했을 것이다 결과적으로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의 불공정하고 이기적이고 부정직하고 그 외에 불리한 행동을 감시하고 그것에 대응하는 것을 돕는 적응력을 가질 수도 있다 다른 경우라면 평범할 그 어떤 성인도 이용당하거나 배신당하거나 부당하거나 이기적으로 대우받는 것에 무관심하지 않다는 사실은 그러한 우려가 인간 본성의 일부라는 것을 암치한다 이 글 9-4의 소재는 사회적 규범 위반자에 대한 회피입니다 A번 사람들은 자신들을 이용하거나 불리익을 주는 사람들과의 관계를 피하려고 한다는 맥락에서 볼 때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이 사회적 교류에 관한 기본 규범을 위반하는 정도에 매우 민감하고 그렇게 하는 사람들을 배제한다는 흐름에 되어야 하므로 센서티브가 적절합니다 B번 우리가 피하는 경향을 보이는 대상은 규범을 위반하는 사람들이므로 바이올레이트가 적절합니다 C번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의 불공정하고 이기적이고 부정직하고 그 외에 불리한 행동을 감시하고 그것에 대응하는 것을 돕는 적응력을 가지게 된다는 것은 결국 부당하거나 이기적으로 대우받는 것에 무관심할 수 없다는 의미이므로 인티퍼런트가 적절합니다 따라서 9-4의 정답은 2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반드시 기한 4일에 출석 인증을 완료해주세요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헬로우 에브리원! 여러분 안녕하세요 대원고등학교 영어담당 지도교사 강성호 영어선생입니다 수능완성 영어 오늘의 수업 진도는 제10강 빈칸출원 첫번째 시간입니다 10-1입니다 다음 빈칸에 들어갈 말로 가장 적절한 것은 일단 정답은 3번 인액티비티를 정답으로 하겠습니다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휴식을 취하고 빈둥거릴 수 있을 때 우리는 자신에 대한 새로운 것들을 알게 되거나 일에 집중했을 때라면 결코 떠오르지 않았을 굉장한 통찰력을 얻을 수 있다 창의력을 연구하는 심리학자들은 자주 이러한 엄청난 아하 하는 순간에 매우 관심이 있고 그러한 순간을 촉진하기 위해 사람들이 무엇을 할 수 있는지를 연구하는 데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다 빈둥거림이 그 순간에 도달하는데 가장 효과적인 단계 중 하나라는 것이 밝혀지고 있다 통찰력과 창의력의 순간은 그것들을 강요하려고 하는 것에 의해 나오는 것이 아니다 그것은 정신적인 무활동의 기간을 필요로 한다 훌륭한 아이디어는 우리가 샤워를 하거나 여유로운 산책을 할 때처럼 그것을 생각해내려고 노력하는 것을 중단하게 될 때 자주 우리에게 나타난다 이러한 아이디어가 뜬금없이 나타난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휴식시간 동안 조용하게 무의식적으로 그것을 발전시켜 왔던 것이다 이 글 10-1의 소재는 통찰력의 창의력이 나타나는 순간입니다 훌륭한 아이디어는 그것을 생각해내려고 노력하는 것을 중단하게 될 때 자주 나타난다는 내용의 글입니다 이러한 상태는 우리가 휴식을 취하고 빈둥거리는 정신적인 무활동 상태입니다 따라서 빈칸에 들어가멸로 가장 적절한 것은 3번 무활동인 액티비티입니다 따라서 10-1의 정답은 3번의 정답이 되겠습니다 10-2번입니다 다음 빈칸에 들어갈 말로 가장 적절한 것은 일단 정답은 5번 컴프로마이즈를 정답으로 하겠습니다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모든 설계는 선택을 수반하고 서로 경쟁하는 제약을 만족시키는 선택이 자주 이루어져야 한다 집 옆의 토지 경계선으로부터 차 한 대의 너비만 있는 두 대의 차를 넣을 연결된 차고를 짓는 것은 양립할 수 없어 보이는 제약이 있는 설계상의 문제를 제시한다 해결책이 있지만 모두가 타협을 수반하며 그것은 결코 이상적이지는 않은 해결책으로 이어진다 한 가지는 차고를 집에서 꽤 떨어진 뒤쪽의 옥의 통로로 집과 연결하여 짓는 것이겠지만 이것은 뒤뜰에 상당한 공간을 사용하는 것을 필요로 하며 거기에서 진입로는 너비가 두 배가 되어야 하는데 그것은 바람직하지 않을 수도 있는 것이다 다른 해결책은 너비는 차 한 대의 폭이지만 안으로 들어간 깊이는 차 두 대의 깊이인 차고를 만드는 것일 것이다 이러한 자동차 두 대의 차고는 뒤뜰을 전혀 침범할 필요가 없겠지만 그것은 한 대의 차가 다른 차의 출구를 막을 때마다 그것을 옮기는 것을 필요로 한다 설계자는 강력한 제약과 강력하지 않은 제약 내에서 항상 선택해야 한다 이 글 10-2의 소재는 설계에서 타협의 필요성입니다 모든 설계는 제약을 만족시키기 위한 선택이 따른다는 사례로 두 대의 차를 넣을 차고를 만드는 것을 제시하고 있고 서로 충돌하는 제약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무언가 다른 손해나 피해를 감수하는 것을 의미한다는 내용이 전개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빈칸에 들어간 말로 가장 적절한 것은 5번 타협 컴프로마이즈입니다 따라서 10-2의 정답은 5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10-3번입니다 다음 빈칸에 들어갈 말로 가장 적절한 것은 일단 빈칸에는 4번 레지스턴스를 정답으로 하겠습니다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중세 유럽에서는 힌두아라비아 숫자의 도입에 상당한 저항이 있었다 연산이 새로운 숫자 체계를 사용해 수행될 때의 편의성은 그것 새로운 숫자 체계를 매력적인 것으로 만들었다 힌두아라비아 숫자로 인해 산술 능력이 대중화될 조짐이 보이자 그것 힌두아라비아 숫자는 산술 능력을 제한하여 이를 엘리트들의 특별한 도구로 유지하는 것에 관심이 있는 사람들에 의해 악마로 묘사되었다 수학을 모두가 이용할 수 있게 된다면 힘의 원천이 상실될 것이다 가톨릭 교회는 숫자에 대한 지배력을 유지함으로써 교육을 지속적으로 통제하기를 원했고 또한 종교적인 이유로 이슬람 세계로부터 온 그 체계를 반대했다 주판을 이용해 수학이라는 신비한 체계에 종사해온 수학자들은 교회의 보호를 받았다 힌두아라비아 숫자 대중화에 대한 반대가 매우 강했으므로 일부 불쌍한 사람들은 그것 힌두아라비아 숫자를 사용했다는 이유로 심지어 2단으로 화형당했다고도 한다 이 글 10-3의 소재는 힌두아라비아 숫자 도입에 대한 반대입니다 힌두아라비아 숫자가 도입될 당시 엘리트들을 비롯한 가톨릭 교회와 같은 기득권층이 힌두아라비아 숫자가 대중화되는 것을 반대하고 막으려고 했다는 내용의 글입니다 따라서 빈칸에 들어갈 말로 가장 적절한 것은 4번 저항 레지스턴스입니다 따라서 10-3의 정답은 4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10-4입니다 다음 빈칸에 들어갈 말로 가장 적절한 것은 빈칸에는 3번 플레이스 오브 오리진을 정답으로 하겠습니다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일부 생물학자들이 주장해온 바에 따르면 토종, 비토종의 구별이 이미 현실적으로 더는 쓸모가 없으며 그것을 고수하면 실제로 생태학적으로 아무 문제가 없는 비토종종을 동제하거나 제거하려는 성공 가능성이 없는 시도로써 회귀 자원을 사용하는 것과 같은 부실한 관리 결정으로 이어지는 생태학적 위험에 대한 억측을 주장하게 된다 이 견해의 지지자들이 제안하는 것은 생태계 관리자들이 원산지를 기준으로 종을 평가하는 대신 그 종에게 교란되어 있거나 매우 역동적인 생태계 전체에 빠르게 확산될 가능성이 있도록 만드는 특성을 그 종이 가지고 있는지의 여부뿐만 아니라 그것, 그 종이 생태계에 미치고 있는 실제 영향에도 초점을 맞춰야 한다는 것이다 나아가 그들은 그러한 조건 하에서 종의 개체수의 빠른 확산을 촉진함으로써 결국 개체수가 생태학적으로 문제가 될 가능성을 나타내는 지표가 되는 유기체와 집단의 특성이 토종종과 비토종종에 있어 동일하다고 강조한다 따라서 그들의 결론에 따르면 어떤 종이 토종인지 비토종인지를 아는 것은 그것이 끼칠 미래의 생태학적 영향에 대한 관련된 정보를 제공한다 하더라도 많이 제공하지는 못한다 이 글 10-4의 소재는 생물의 토종, 비토종 구별의 불필요성입니다 생태학에서 종을 토종, 비토종으로 구별하여 평가하는 것이 잘못된 생태계 관리를 초래할 수 있다는 내용의 글입니다 이러한 토종, 비토종의 구별은 원산지를 기준으로 하는 구별입니다 따라서 빈칸에 들어간 말로 가장 적절한 것은 3번 플레이스 오브 오리진 원산지입니다 따라서 10-4의 정답은 3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반드시 기한 4의 출석 인증을 완료해 주세요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대원고등학교 영어담당 지도교사 강성호 영어선생입니다 수능완성 영어 오늘의 수업 진도는 제11강 빈칸출원 두 번째 시간입니다 11-1번입니다 다음 빈칸에 들어갈 말로 가장 적절한 것은 일단 정답은 2번 A savings or her role to the specific situation를 정답으로 하겠습니다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전문적 배경을 가지고 있음을 고려할 때 현대 스포츠 심리학자는 오로지 한가지 접근법에만 초점을 맞추지 말고 문제와 개인의 가장 적합한 접근방식을 적용하는 데 유연해야 한다고 우리는 믿는다. 어떤 선수가 구체적 심리기술을 가르침을 받기를 기대할 수도 있지만 그 선수가 이해받는 느낌을 갖지 못하며 진지하게 받아들여지는 것이 아니라 단지 일반적인 해결책만 제공받는다면 신뢰관계를 위한 어떠한 근거도 만들어질 수 없다. 현대 스포츠 심리학자는 자신의 역할을 구체적 상황에 맞출 필요가 있다. 어떤 경우에는 정신적 기술에 대한 전문가가 요구되고 어떤 경우에는 과정지향적인 동반자가 요구된다. 기존의 동기, 잠재력, 약점에 따라 스포츠 심리학자는 이해심있게 대안개발에 기여한다. 모니카 라이스텐필드가 말하는 것처럼 스포츠 심리학자는 필요한 만큼의 안도감을 제공하며 사전에 만들어진 해결책은 가능한 한 적게 제공한다. 스포츠 심리학자는 부분적인 표준화를 갖춘 맞춤 재단사이다. 이글 11-1번의 소재는 스포츠 심리학자의 역할입니다. 빈칸에는 스포츠 심리학자가 어떤 선수에게 구체적 심리기술을 제공하기 위해 해야 할 일이 들어가야 합니다. 빈칸 뒤의 내용을 통해 스포츠 심리학자에게는 자신의 역할을 구체적 상황에 맞추어 필요한 만큼 재단할 능력이 요구됨을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빈칸에 들어간 말로 가장 적절한 것은 2번 adapt his or her role to the specific situation 자신의 역할을 구체적 상황에 맞출 입니다. 따라서 11-1번의 정답은 2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11-2번입니다. 자 다음 빈칸에 들어갈 말로 가장 적절한 것은 빈칸에는 5번 automatically turn over driving to humans immediately를 정답으로 하겠습니다.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왜 인간에게 최종 결정권을 가지게 하는 것이 더 좋은가 오늘날 빠르고 현명하게 윤리적 결정을 내리는 어떤 사람의 능력은 고사하고 그 사람의 윤리관을 근거로 그가 운전면허증을 딸 수 있을지를 결정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나아가 사고가 순간적인 결정을 요구하는 경우에도 자신의 뇌의 깊은 곳 안으로부터 판단력, 자비 혹은 동정심을 불러오고 상황을 분석하고 그리고 그 분석에 의해 요구되는 방향으로 그 차를 향하게 하는 데 필요한 반응 시간을 가지는 능력을 갖춘 인간은 아무도 없을 것이다. 사실상 희생자의 선택이 수반되는 피할 수 없는 치명적인 사고에 직면한 인간에 대한 연구는 이러한 윤리적 딜레마에 맞닥뜨렸을 때 인간은 느리고 비합리적이고 모순되게 반응한다는 것을 반복하여 보여준다. 그렇다면 왜 사회는 차량이 윤리적 결정을 내릴 수 없다는 이유로 결정권을 자율주행 차량으로부터 가져가서 그것을 적어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할 능력을 제대로 갖추지 않은 인간에게 주려하는가 따라서 만일 생사의 결정이 내려져야 한다면 자율주행 차량이 즉시 자동으로 인간에게 운전을 일임해야만 한다고 주장하는 것은 비합리적이다. 이 글 11-2번의 소재는 자율주행 차량입니다. 인간의 운전면허증은 그 사람의 도덕적 결정 능력에 근거하여 발급되는 것이 아니며 빠른 판단에 필요한 사고 상황에서 인간은 모든 판단 역량을 다 활용할 수 없어서 느리고 비합리적이고 모순되게 반응하므로 생사의 결정이 내려져야 하는 상황에서 자율주행 차량이 인간에게 운전을 일임해야 한다는 주장은 논리적으로 적절하지 않다는 내용의 글입니다. 따라서 빈칸에 들어간 말로 가장 적절한 것은 5번 즉시 자동으로 인간에게 운전을 일임해야만 따라서 11-2번의 정답은 5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11-3번입니다. 다음 빈칸에 들어갈 말로 가장 적절한 것은 빈칸에는 1번 어거닉 파밍 워즈 페어 게임 포 아텍스를 정답으로 하겠습니다.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한때 뒷받침하는 증거가 있든 없든 유기농업은 공격하기에 만만한 대상이었다. 그리하여 1974년 미국과학진흥협회 AAAS 연례총회에서 어느 과학자 토론단은 유기농 식품 신화를 겨냥하여 그것을 과학적 난센스와 식품의 일시적인 유행을 따르는 사람과 괴짜의 영역이라고 부르고 대중을 혼란스럽게 해서 그들이 식품에 더 많은 돈을 지불하도록 겁을 준다고 가짜 과학자들을 비난했다. 그들은 또한 유기농 신화는 영양가 있는 식품을 최대한 효율적으로 생산하기 위해 필요한 절차에 대한 거부를 초래하기 때문에 인간의 복지에 역효과를 낳았으며 수십 년에 걸친 농업의 진보에서 오는 이득을 약화시키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7년 후 앞서 말한 이 AAAS의 학술진은 유기농 농장이 이웃한 관행적인 농장보다 화석에너지를 덜 사용하고 토양 침식을 덜 겪으면서도 매우 효율적이고 경제적으로 경쟁력 있다는 것을 발견한 주요 연구 논문을 발표했다. 이 글 11-3의 소재는 유기농업에 대한 공격입니다. 1974년 미국 과학진흥협회 연례총회에서 어느 과학자 토론단은 유기농 식품에 대해 과학적 난센스, 식품의 일시적인 유행을 따르는 사람과 괴짜의 영역이라고 부르고 인간의 복지에 역효과를 낳았고 농업의 진보에서 오는 이득을 약화시키고 있다고 했습니다. 이를 통해 유기농업이 한때 공격의 대상이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빈칸에 들어간 말로 가장 적절한 것은 1번 어거닉 파밍 was a fair game for attacks 유기농업은 공격하기에 만만한 대상이었다. 따라서 11-3번의 정답은 1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11-4번입니다. 다음 빈칸에 들어갈 말로 가장 적절한 것은 빈칸에는 5번 art and literature contribute to our moral development를 정답으로 하겠습니다.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예술은 그리고 음악은 그 자체로는 야만에 대한 충분한 보호를 제공할 수 없다는 것을 보여주었고 어쩌면 문화란 야만인들의 발톱에 칠한 매니큐어일 뿐이라는 게 사실일지도 모른다. 예술과 문학이 우리의 도덕성 발달에 기여한다는 주장에 대한 논의에서 잘 알려진 반론에는 교양 있는 사람들 사이에 있는 수많은 악의 사례가 포함된다. 결정적인 논거는 어떻게 유명한 나치 지도자들이 한 손으로는 강제 수용소를 관리하고 다른 한 손으로는 괴태를 읽었으며 고통과 절망에 사로잡힌 포로의 비명의 한쪽 귀를 막고 반대편 귀로는 바흐와 베토벤을 들었는가에 대한 이야기를 통해 이루어진다. 궁극적으로 우리가 무엇을 읽고 듣는가 뿐만 아니라 어떻게 읽고 듣는가도 중요하다고 주장할 수도 있다. 예술과 음악이 변화를 일으킬 수 있는 그것의 잠재력을 펼칠 수 있는 경우는 오직 전통적인 진실과 가치와 관련하여 우리가 그것 예술과 음악이 우리를 흔들고 우리를 불안하게 하며 우리에게 도전하게 할 때이다. 그런 다음에야 비로소 그것 예술과 음악은 시민이 하는 선택에서 표현될 수 있고 표현되어야 하는 판단과 감성의 능력을 배양할 수 있다. 이 글 11-4의 소재는 예술과 도덕성의 관계입니다. 예술 그 자체가 사람을 양한 상태에서 벗어나게 하고 판단과 감성의 능력을 키워주지는 않는다는 내용의 글입니다. 빈칸에 들어갈 주장에 대한 잘 알려진 반론이 괴텔을 읽고 바우와 베토벤을 들으면서 강제 수용소를 관리하며 포로들의 고통에 무심하던 나치 지도자와 같은 교양 있는 사람들에게서 발견되는 악의 사례이므로 빈칸에 들어간 말로 가장 적절한 것은 5번 Art and Literature Contribute to our Moral Development 예술과 문학이 우리의 도덕성 발달에 기여한다입니다. 따라서 11-4번의 정답은 5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반드시 기한 4일에 출석 인증을 완료해 주세요.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헬로우 에버리원! 여러분 안녕하세요. 대원고등학교 영어담당 지도교사 강성호 영어선생입니다. 수능완성 영어 오늘의 수업 진도는 제 12강 함축 의미 추론입니다. 12-1번입니다. 밑줄 친 Let's eat more, gave way to more and more가 다음 글에서 의미하는 바로 가장 적절한 것은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아마도 소비라는 단어 자체의 의미 변화만큼 소비 문화의 변화를 보여주는 더 좋은 지표는 없었을 것이다. 국가가 인체를 모델로 하여 만들어진 세기들이 지난 후에 상품의 소비는 그것의 인식론상의 사촌인 낭비벽으로서의 소비와 구별되기 시작했다. 물론 개인적인 무절제는 계속해서 도덕적 비판자들을 끌어모았지만 그것은 더 이상 위험한 사회적 질병은 아니었다. 대신 새로운 목소리들은 이구동성으로 더 많은 것에 대한 인간의 욕구를 인간 발전의 자극제라고 옹호했다. 여기 근본적인 변화가 있었는데 수세기 동안 수용된 사회적 통념을 뒤집었다. 즉 더 적은 것이 더 좋다 하는 것이 점점 더 많이의 자리를 내주었다. 한때 억제되고 통제되어야 할 고갈로 여겨졌던 소비가 이제 부의 원촌으로 옹호되었다. 1776년 아담 스미스는 그것을 모든 생산의 유일한 목적이라고 선언했다. 이 글 12-1번의 소재는 소비를 보는 시각입니다. 소비를 바라보는 시각이 낭비와 무절제에서 인간 발전의 자극제로 바뀌었고 이제 소비는 부의 원촌으로 옹호되고 있다는 내용이므로 밑주친 부분이 의미하는 바로 가장 적절한 것은 3번 The virtue of saving was replaced by that of consumption 절약의 미덕이 소비의 그것 미덕으로 대체되었다. 따라서 12-1번의 정답은 3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12-2번입니다. 밑주친 Meet those writers more than halfway가 다음 글에서 의미하는 바로 가장 적절한 것은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어려운 구조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것을 자신의 말로 옮겨야 하는데 다시 말해 그 구조 안에 익숙하지 않은 용어와 자신에게 더 익숙한 용어 사이에 사실상 다리를 놓아야 한다. 그런 다리를 구축하는 것은 여러분이 이미 알고 있는 내용을 저자가 말하는 내용과 연결하는 데 도움을 줄 것이고 그런 다음 원문을 요약하는 데 필요할 언어를 일부 제공하여 읽기에서 쓰기로 전환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그러나 저자의 말을 자신의 말로 옮기는데 한 가지 큰 어려움은 저자가 실제로 말하는 바에 충실하면서 평범한 개념을 저자의 더 복합적인 개념으로 오인하는 이른바 가장 가까운 상투적 문구 증후군을 피하는 것이다. 복합적인 사고를 하는 저자들은 관습적인 사고의 진실성을 자주 의심하므로 그들의 글이 우리 대부분이 이미 잘 알고 있는 유형의 개념으로 항상 짧게 정리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그러므로 저자의 말을 자신의 말로 옮길 때는 그러한 저자들의 생각을 여러분의 기존 신념에 맞추려고 하지 말고 대신에 여러분의 견해가 의심될수록 허용하라. 여러분이 읽고 있는 저자들과의 다리를 놓을 때 그 저자들을 절반 이상 가서 만나는 것이 자주 필요하다. 이 글 12-2번의 소재는 저자의 말을 자신의 말로 옮길 때 유의할 점입니다. 글을 읽으면서 어려운 구절에 익숙하지 않은 용어와 자신에게 더 익숙한 용어 사이에 다리를 놓는다는 것은 익숙하지 않은 저자의 말을 자신에게 익숙한 말로 옮기는 과정을 말하며 그 과정에서 복잡한 저자의 생각을 자기에게 친숙한 진부한 생각으로 오인하는 실수를 피하면서 저자가 실제로 말하는 바에 충실해야 한다고 했으므로 미치신 부분이 의미하는 바로 가장 적절한 것은 5번 Focus more on the writer's intended meaning than on your assumption입니다. 즉 자신의 추정보다는 저자가 의도한 의미에 더 집중하는 입니다. 따라서 12-2번의 정답은 5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12-3번입니다. 미치신 유지스이스 수피리어 인터랙티브 널리지가 다음 글에서 의미하는 바로 가장 적절한 것은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셔럭 홈즈와 사악한 천재인 모리아티 교수 간의 경쟁은 합리적인 주체들이 서로를 예측하는 것에 자연스러운 부산물로 어떻게 불확정성이 발생할 수 있는지 분명히 보여준다. 두 사람이 처음 만났을 때 모리아티는 간절히 너무나 간절히 자신의 상호작용적인 사고 능력을 보여주고 싶어서 내가 해야 할 모든 말은 이미 당신의 머릿속을 지나갔소 라고 단언했다. 홈즈는 그럼 아마 내 대답도 당신의 머릿속을 지나갔겠군요 라고 대답했다. 줄가리가 전개됨에 따라 홈즈는 자신의 우월한 상호작용적인 지식을 사용하여 예상치 못하게 켄타베리에서 기차에서 내림으로써 모리아티의 허를 질러 모리아티를 좌절시켰는데 그는 홈즈의 합리적인 목적지가 8이라고 계산했었다. 그것이 복잡하긴 하지만 모리아티는 홈즈 같은 합리적인 사람이 그 상황에서 무엇을 할지 모리아티가 추론하는 것을 홈즈가 이미 알고 있을 것이라는 것을 알지 못했으며 이제 가능성은 홈즈가 처음 계획된 것보다 더 일찍 기차에서 내리는 것으로 기울었다. 이 글 12-3의 소재는 상대방의 행동을 예측하는 능력입니다. 홈즈와 모리아티는 상대방의 행동을 예측하는 능력을 서로에게 보여주었고 홈즈는 자신의 우월한 그러한 능력을 사용하여 모리아티의 계획에 대한 대책을 미리 세워 그 계획을 좌절시켰습니다. 따라서 미추신 부분이 의미하는 바로 가장 적절한 것은 2번 Anticipate 모리아티's actions and device ways to counter them 즉 모리아티의 행동을 예측하고 그에 대응할 방법을 생각해 내어입니다. 따라서 12-3번의 정답은 2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12-4번입니다. 미추신 obstacles to flow can be functional and add value가 다음 글에서 의미하는 바로 가장 적절한 것은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오직 이동을 위해서만 설계하는 것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설계자들은 사람들이 흐름에서 벗어날 수 있는 공간, 활동, 그리고 교차점을 맞추어 넣어야 한다. 오직 이동만 하는 것은 사업에 나쁠 수 있다. 파트너인 멜스 크로웰과 함께 스키폴 국제공항의 총괄 건축가인 야안 벤썸은 판매업자들이 좌석 구역을 없애고 일렬의 상점이 들어오게 해야 한다고 주장했던 때에 대해 기쁨에 차서 나에게 말했다. 결과는 의도한 것과는 정반대였다. 새로 생긴 상점들과 그 옆에 있는 기존 상점들의 제곱미터당 수익은 설계 변경 후 실제로 감소했고 그것은 공교롭게도 승객들이 로키 산맥의 급류처럼 돌진하는 즉 너무 빨라서 가던 길을 멈추어 물건을 살 수 없는 일종의 협곡을 만들었다. 좌석들은 다시 제자리에 놓였다. 야안 벤썸과 같은 흐름 설계자들과 뉴 앤 유나이티드 넷 스튜디오는 그러한 경험으로부터 자신이 만화경 순간이라고 부르는 것 즉 이동이 더 빽빽하거나 더 조밀한 흐름의 전환 혹은 흐름이 다른 흐름으로 건너가는 흐름의 전환에 유의하는 법을 배웠다. 유앤 스튜디오의 건축가 벤 벤 버켓은 흐름의 장애물은 기능을 발휘하며 가치를 더할 수 있다. 라고 말한다. 이 글 12-4의 소재는 설계에서 흐름 전환을 고려할 필요성입니다. 앉아서 쉬는 구역, 즉 이동을 방해하는 구역을 없애고 상점들만 줄 세워 놓는 방식으로 이동에만 초점을 두어 설계하는 것은 사람들이 너무 빨리 지나가서 오히려 수익의 감소를 추리할 수 있으므로 흐름 설계자들은 사람들이 이동의 흐름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하는데 유해해야 한다는 내용의 글입니다. 따라서 미추진 부분이 의미하는 바로 가장 적절한 것은 4번 자석과 같은 물건으로 고객의 흐름을 방해하는 것은 소매 상인에게 재정적으로 이롭다입니다. 따라서 12-4번의 정답은 4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반드시 기한 4의 출석 인증을 완료해주세요.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헬로우 에브리원! 여러분 안녕하세요. 대원고등학교 영어담당 지도교사 강성호 영어선생입니다. 수능완성 영어 오늘의 수업 진도는 제13강 무관한 문장 파악입니다. 13-1번입니다. 다음 글에서 전체 흐름과 관계없는 문장은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부모든 성인의 문턱에 있는 청소년이든 우리는 어떤 감정과 행동이 기대되는지와 그것에 따라서 어떤 감정과 행동이 받아들여지는지에 대한 문화적인 규범을 공유한다. 우리는 언제 청소년기가 끝나는지와 그것이 끝날 때 우리가 무엇이 되어야 하는지에 대한 추정을 공유한다. 반복해서 부모들은 19세, 20세, 21세의 자녀를 다 컸다라고 묘사하는데 그것은 다 큰 아이가 어떻게 떠나갔는지를 나타내며 손을 휙 움직이는 동작이 동반되는 용어이다. 만일 21세가 되는 것이 성인이 되는 것을 의미한다면 그리고 성인이 되는 것이 부모가 필요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면 이러한 피로를 인정하는 것은 굴욕적이다. 따라서 그들의 자부심은 자신의 불충분함을 알지만 여전히 자신을 좋아하기로 선택함으로써 자기 자신이 누구인지를 받아들이는 것을 배우는 것으로 더 나온다. 젊은 성인은 자신의 자아감을 분명하게 하고 안정시키기 위해 계속하여 부모의 사랑, 칭찬, 인정에 의존한다. 이러한 의존이 잘못된 것으로 보이면 그 사람은 새로운 형태의 분리 불안을 겪는다. 이 글 13-1의 소재는 젊은 성인에게도 필요한 부모의 사랑과 인정입니다. 우리는 청소년기가 끝나는 나이와 그때 용인되는 행동에 관한 추정을 공유하는데 청소년기가 끝나면 부모로부터 거리를 두어야 한다고 수정한다면 부모의 사랑과 인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은 굴욕적인 느낌을 유발하여 새로운 형태의 분리 불안으로 이어질 수도 있다는 내용의 글입니다. 따라서 자신의 불충분함을 받아들이는 것에 중요성을 다루고 있는 3번은 전체 흐름과 관계가 없습니다. 따라서 13-1번의 정답은 3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13-2번입니다. 다음 글에서 전체 흐름과 관계없는 문장은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부모가 자녀를 어떤 특정 스포츠나 대회에 맞춰 능률적으로 지도하는 일이 매우 흔하다. 조니가 북미 프로 아이스하키 리그에서 뛰기를 원하거나 메리가 프로 축구 선수가 되어 올림픽 금메달을 집으로 가져오기를 원한다고 하자 두 경우 모두 부모가 한 스포츠에 대한 자녀의 초기 애착을 한 가지 특정 스포츠의 프로그램, 코칭, 기술, 개발을 집중시킬 기회로 잘못 해석할 수 있다. 우리는 모든 신체 발달이 한 스포츠의 특정 동작에 맞춰지는 6세 정도의 어린이들을 목격해왔다. 그러나 어떤 스포츠에서든 높은 성과를 내기 위해서는 전문화가 필요한데 그것은 전문화가 신체적, 기술적, 전술적, 심리적 적응을 가져오기 때문이다. 사실 아이들은 운동발달, 근력, 신경프로그래밍을 최적화하기 위해 게임, 활동 및 다양한 스포츠를 하도록 장려되어야 한다. 아이들은 단지 작은 어른이 아니다. 다시 말해 그들은 반드시 고려되어야 할 복잡하고 뚜렷이 다른 생리적인 특징을 가지고 있다. 이 글 13-2의 소재는 아동기 스포츠 전문화의 문제점입니다. 자녀가 어릴 때부터 특정 스포츠에 맞춰 전문화된 훈련을 시키는 것에 문제점을 지적하고 어린이들이 다양한 스포츠를 하도록 장려해야 한다는 내용의 그림으로 어느 스포츠에서든 높은 성과를 내기 위해 전문화가 필요하다는 내용의 3번은 글의 흐름과 무관합니다. 따라서 13-2번의 정답은 3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13-3번입니다. 다음 글에서 전체 흐름과 관계없는 문장은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위장환경주의와 상징적 기업환경주의 사이의 주요한 차이점은 상징과 실체가 연결되는 방식이다. 위장환경주의의 통상적 정의에서는 기업이 전달하는 내용이 실제로 환경에 미치는 영향과 분리될 수 있다. 위장환경주의라는 말은 의도적인 긍정적 공개가 좋지 않은 실제적 환경성과와 병행하여 존재할 때 부여되는 꼬리표이다. 따라서 분명히 기업이 전달하는 내용은 환경에 미치는 영향과 단절되어 있다. 이름뿐인 에코라벨을 쓰는 것과 같은 신호와 그것이 나타내고자 의도된 추상적인 개념, 예를 들면 기업의 환경에 대한 관심 사이에는 상징적 관계만 있을 뿐이다. 에코라벨이 붙여진 제품은 제조 과정 전반에 걸친 오염물질 배출 감소 효과로 인해 환경적이며 에너지 소비와 오염물질 처리 비용을 절감하는 효과로 인해 경제적이다. 위장환경주의에서는 그 상징과 실질적으로 개선된 환경성과 사이에 필연적인 관계가 없다. 위장환경주의는 기업이 자신의 상징적인 성과와 실질적인 성과 사이에 격차를 벌리도록 의도적으로 상징을 조작하는 상징적 기업 환경주의 내의 특별한 사례이다. 이 글 13-3의 소재는 위장환경주의입니다. 위장환경주의는 기업이 실질적인 환경성과가 좋지 않으면서도 환경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내용을 전달할 때 부여되는 꼬리표라는 내용의 그림으로 에코라벨이 붙여진 제품이 환경적이고 경제적이라는 내용은 글의 흐름과 무관합니다. 따라서 전체 흐름과 관계가 없는 문장은 3번입니다. 따라서 13-3의 정답은 3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13-4입니다. 다음 글에서 전체 흐름과 관계없는 문장은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비교적 최근까지 인간의 언어가 유일하고 일부 동물의 기본적인 의사소통 형태가 있을 수도 있지만 이것들은 제한적이고 비교적 흥미롭지 않다고 널리 추정되어 왔었다. 게다가 인간의 언어는 동물의 의사소통 형태와 관련이 없다는 근거 없는 사회적 통념도 있다. 비록 인간의 언어가 진화의 면에서 더 초기 형태의 인간 조어에서 실제로 유래했다 하더라도 이것은 오늘날 동물계에 있는 다른 영장류, 포유류 그리고 수많은 다른 유형의 종들 사이에서 발견되는 의사소통 체계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는 것이었다. 그러나 유인원에서 고래에 이르기까지 긴 꼬리 원숭이에서 찌르래기에 이르기까지 다른 종들이 의사소통하는 방식에 대한 축적된 연구가 점점 더 시사하는 바는 이것이 인간의 언어와 인간 이외의 의사소통 체계 사이의 차이점을 과장하여 말하고 있는지도 모른다는 것이다. 연구는 인간의 뇌가 다른 종의 뇌에서는 발견되지 않는 언어적 준비성을 보인다는 것을 보여준다. 언어에 의해 나타나는 특징 중 많은 것들이 광범위한 동물의사소통 체계의 전반에서 다양한 정도로 발견된다. 이 글 13-4의 소재는 동물의사소통 체계의 언어적 특성입니다. 인간의 언어와 인간 외의 의사소통 시스템 사이의 차이점이 과장되었고 동물의 의사소통 체계에서도 인간 언어의 특징이 광범위하게 발견된다는 내용의 글인데 4번은 인간의 뇌가 다른 종과 달리 언어적 준비성을 보인다는 연구 결과의 내용으로써 전체 글의 주제와는 맞지 않습니다. 따라서 전체 흐름과 관계가 없는 문장은 4번입니다. 따라서 13-4번의 정답은 4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반드시 기한 4의 출석 인증을 완료해 주세요.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헬로우 에버리원! 여러분 안녕하세요. 대원고등학교 영어담당 지도교사 강성호 영어선생입니다. 수능완성 영어 오늘의 수업 진도는 제14강 글의 순서 파악입니다. 14-1번입니다. 주어진 글 다음에 이어질 글의 순서로 가장 적절한 것은?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패션쇼는 일반적으로 출소한 100명에서 최대한 1000명이나 되는 손님을 수용하는데 평균 손님을 위한 좌석은 300석 정도에 이른다. 쇼위의 규모는 참석하는 사람들의 중요성보다 훨씬 덜 중요하다. 여러분의 사업에 실제로 영향을 미칠 수 없는 사람 50명보다 딱 맞는 사람 5명에게 여러분의 패션 컬렉션을 보여주는 것이 더 낫다. 여러분이 뉴욕 패션위크의 텐트에서 보여준다면 여러분은 그 쇼에 참석하기 위해 등록하는 기자단의 목록을 제공받을 것이다. 그 목록은 누구를 초청할 것인지 결정할 때 좋은 시작점이지만 여러분은 그것을 주의깊게 편집할 필요가 있다. 이 목록에 있는 기자와 편집자 중 많은 사람이 모든 컬렉션에 적절한 것은 아니며 여러분의 쇼에 참석할 필요가 없다. 이 목록을 사용한다면 여러분은 또한 등록하지 않은 다른 가능물의 기자와 편집자를 추가해야 할 필요가 있다. 많은 디자이너가 맨 처음부터 자신들의 목록을 만들며 참석해 주기를 바라는 적절한 편집자와 구매자를 주의깊게 조사한다. 이 글 14-1의 소재는 패션쇼의 손님 초대입니다. 패션쇼에서는 쇼의 규모가 참석하는 사람들의 중요성보다 훨씬 덜 중요하다고 언급한 주어진 글에 이어 사업에 영향력이 없을 50명보다 적절한 5명을 초대하는 것이 더 낫다는 사례를 제시하는 B가 이어져야 합니다. 그 다음 B에서 언급한 기자단 목록을 주의깊게 편집해야 한다는 내용을 다룬 A가 이어져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편집 시 추가해야 할 다른 가능물의 기자와 편집자에 관해 언급한 다음 아예 맨 처음부터 자신들의 패션쇼 초대 손님 목록을 작성하는 디자이너들도 많다는 내용을 언급하는 C가 이어져야 글의 흐름이 자연스럽습니다. 따라서 주어진 글 다음에 이어질 글의 순서로 가장 적절한 것은 2번 BAC입니다. 따라서 14-1번의 정답은 2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14-2번입니다. 주어진 글 다음에 이어질 글의 순서로 가장 적절한 것은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에너지를 측정하는 한가지 방법은 줄이다. 와트 전력 단위는 1초에 1줄의 에너지를 사용하는 것과 같다. 그래서 100와트 전구는 초당 100줄의 에너지를 사용한다. 같은 양의 에너지를 10줄에 쓴다면 전력은 15와트에 불과하다. 반면에 그 동일한 100줄의 에너지를 10분의 1초에 쓰는 경우 전력은 1000와트이며 그 에너지를 1만분의 1초에 밀어넣을 경우 그 짧은 시간 동안의 전력 출력은 100만 와트가 된다. 각 경우에 에너지 총량은 똑같지만 에너지가 얼마나 빨리 사용되는가에 따라 전력 출력이 크게 달라진다. 예를 들어 다이너마이트 1개를 폭파시키는 것은 석탄 1파운드를 태우는 것만큼의 총에너지를 방출한다. 다이너마이트 1개가 그렇게 훨씬 더 큰 힘을 갖는 이유는 그 에너지 전부가 몇 시간에 걸쳐서가 아니라 순식간에 방출되기 때문이다. 믿기 힘들겠지만 똑같은 무게를 고려할 때 초코바 1개에 다이너마이트보다 더 많은 에너지가 들어있다. 그러나 이 에너지는 그것이 소화되는 동안 훨씬 더 느리게 방출된다. 이 글 14-2의 소재는 에너지 양과 전력입니다. 에너지 측정 단위인 줄과 전력 단위인 와트의 개념을 소개한 뒤 100주를 10초에 사용하면 10와트에 해당한다는 내용의 주어진 글 다음에는 이와 대조를 이루어 똑같은 100주를 10분의 1초에 사용하면 전력이 1000와트 1만분의 1초에 투입되면 100만 와트에 이른다는 내용의 C가 이어져야 합니다. A의 이니치 케이스는 바로 C에서 제시한 두 가지 경우를 가르침으로 C, D에 A가 이어져야 자연스럽습니다. B에서는 A의 마지막 부분에서 언급한 다이너마이트 한계가 그렇게 큰 힘을 갖는 이유에 대해 부연 설명하고 있으므로 B가 A 뒤에 이어져야 합니다. 따라서 주어진 글 다음에 이어질 글의 순서로 가장 적절한 것은 4번 C, A, B입니다. 따라서 14-2번의 정답은 4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14-3번입니다. 주어진 글 다음에 이어질 글의 순서로 가장 적절한 것은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지구의 지각은 더디긴 하지만 끊임없이 이동하고 있다. 대륙은 거대한 바위땃목과 매우 흡사하게 움직여서 지구의 점성이 있는 내부 위에 떠서 판구조론에 따라 재형성된다. 따라서 가령 거대한 화산의 용암 분출이나 거대한 얼음덩어리의 축적으로 인해 뗏목의 윗면에 하중이 추가되면 뗏목이 약간 가라앉을 것이고 해수면이 상승하는 것처럼 보일 것이다. 같은 논리로 침식이 광활한 땅덩어리를 없애고 큰 빙상이 녹으면서 하중이 가벼워져서 육지가 상승한다. 빙상이 녹음에 따른 이러한 육지의 상승을 후빙기 반동이라고 한다. 예를 들어 1세기 전 항구로 사용되었던 알래스카 해안의 수많은 만들은 대륙의 그 부분이 상승했기 때문에 지금은 너무 얕아서 항해할 수가 없다. 7천만 년 전 영국의 유명한 도버의 화이트 클립스는 얕은 해수였다. 많은 종류의 힘이 작용하고 있고 모든 것은 변한다. 이 글 14-3의 소재는 지구의 지각 이동입니다. 지구의 지각은 끊임없이 이동하고 있고 대륙은 뗏목처럼 떠다니며 판구조론에 따라 재형성된다는 내용의 주어진 글 다음에 앞서 언급된 뗏목의 윗면에 하중이 추가되면 뗏목이 가라앉아 해수면이 상승하는 것처럼 보일 것이라는 내용의 비가 이어져야 하고 같은 논리로 이번에는 침식이 광활한 땅덩어리를 없애고 빙상이 녹으면서 하중이 가벼워져 땅이 올라가게 되며 이것을 후빙기 반동이라고 한다는 내용의 C가 이어진 다음에 이것에 대한 구체적인 예로써 알래스카 해안과 영국의 도버를 제시하는 내용의 A가 이어지는 것이 자연스럽습니다. 따라서 주어진 글 다음에 이어질 글의 순서로 가장 적절한 것은 3번 BCA입니다. 따라서 14-3번의 정답은 3번이 정답이 되어있습니다. 14-4번입니다. 주어진 글 다음에 이어질 글의 순서로 가장 적절한 것은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재생 불가능한 자원 특히 구리, 석탄, 주석, 석유 이런 것은 지질학적 기간에 축적되거나 생성되어 왔다. 그것들은 마음대로 대체될 수 없고 비슷한 기간을 거쳐야 한다. 이 첨단 기술 시대에 예컨대 고급 주석 광석이 모두 소모될 때 즉 총 추정 공급량의 80%가 채굴되어 사용된 후에는 나머지 20%의 저급 주석 광석을 경제적으로 이용할 수 있게 될 것이라는 말을 자주 듣는다. 이러한 잘못된 견해는 더 낮은 등급의 부담으로 인한 에너지 자원의 고갈과 오염 증가라는 사실을 무시한다. 간단히 말해서 나머지 20%를 찾고 추출하고 처리하는 데는 일반적으로 그 결과가 지니는 가치보다 더 많은 비용이 든다. 심지어 무제한의 에너지 공급이 있어서 그 마지막 20%를 추출할 수 있다면 어떻게 될까? 그것이 사라지면 그 자원을 만들어내는 요소들과 결부된 수세기와 수천년으로 측정되는 시간 외에는 아무것도 그것을 되살리지 못할 것이다. 이 글 14-4의 소재는 재생 불가능한 자원의 개발 가능성입니다. 재생 불가능한 자원은 지질학적 기간을 거쳐 생성된다는 내용에 주어진 글 다음에 첨단기술 지대에 활용이 어려웠던 마지막 20%의 자원도 이용 가능할 수 있다는 말을 듣는다는 B가 오고 이러한 견해가 잘못이라는 근거로 나머지 20%를 찾아 추출하고 처리하는 것이 그 결과가 가져다주는 가치보다 더 많은 비용이 든다는 A가 이어져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20%의 마지막 자원을 추출하여 자원이 고갈되는 경우에는 지질학적으로 긴 시간을 다시 기다리는 것 외에 방법이 없다고 언급하는 C가 이어지는 것이 자연스럽습니다. 따라서 주어진 글 다음에 이어질 글의 순서로 가장 적절한 것은 2번 B, A, C번입니다. 따라서 14-4의 정답은 2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반드시 기한 4일에 출석 인증을 완료해주세요.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헬로우 에브리원 여러분 안녕하세요. 대원고등학교 영어담당 지도교사 강성호 영어선생입니다. 수능완성 영어 오늘의 수업 진도는 제15강 문장 삽입입니다. 15-1번입니다. 글의 흐름으로 보아 주어진 문장이 들어가기에 가장 적절한 것은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심리적 수준에서 사생활 규제란 자아나 자기 집단에 대한 폐쇄와 개방 혹은 접근에 대한 산별적 감시를 가리킨다. 개인 내 공간은 자신과 타인 사이의 정보 프라이버시 또는 심리적 평온의 필요성과 관련이 있다. 많은 서구 사회 환경에서는 사생활 규제가 주요 관심사이지만 많은 집단주의 문화에서는 그 문제가 매우 중대한 것으로는 여겨지지 않을 수도 있다. 사실 많은 집단주의 문화에서 사생활이라는 개념은 몹시 부정적인 함의를 지닌다. 예를 들어 사생활이라는 개념에 밀접하게 상응하는 중국어 단어는 숨기는 과 이기심인데 둘 다 심한 경멸적 의미를 지니고 있다. 그렇다고 해서 중국인에게 개인의 사생활이나 공간이 필요하지 않다는 뜻은 아니다. 그것은 단지 많은 중국인이 관계적 상호연결이 일상적인 상호작용에서 개인의 사생활의 중요성보다 우위에 있어야 한다고 믿는다는 것을 의미한다. 게다가 인구 밀도와 혼잡한 환경 조건으로 인해 많은 아시아 국가 예를 들어 중국, 인도, 인도네시아 그리고 일본의 사람들이 개인의 사생활이나 대인 간격을 유지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 이 글 15-1의 소재는 집단주의 문화에서의 사생활의 개념입니다. 서구 사회 환경과 대비되는 집단주의 문화에서의 사생활의 개념을 다루는 내용의 글입니다. 2번 앞에 나오는 문장은 서구 사회 환경과 달리 집단주의 문화에서는 사생활 규제가 중요하지 않은 것으로 여겨질 수 있다는 내용이고 2번 다음 문장은 사생활이라는 개념이 중국어 단어에서 부정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내용이므로 두 문장 사이에 논리적으로 괴리가 있습니다. 주어진 문장은 사생활이라는 개념이 집단주의 문화에서 부정적인 함의를 지니고 있다는 내용이므로 주어진 문장이 2번에 들어가야 글의 흐름이 자연스러워집니다. 따라서 주어진 문장이 들어가기에 가장 적절한 것은 2번입니다. 따라서 15-1번의 정답은 2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15-2번입니다. 글의 흐름으로 보아 주어진 문장이 들어가기에 가장 적절한 것은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토성은 토양에서 사용 가능한 수분의 양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영국에서 작물 산출량의 주요한 결정 요인으로 생각되지만 이것은 단지 토성이 아니라 분명 궁극적으로는 강수 및 증발의 상관관계로 결정된다. 토양은 기후나 토양의 경사도보다 더 쉽게 조정된다. 현대농업 방법은 원래 불모인 토양에 식물의 영양분을 공급할 수 있게 하고 산성 토양은 석혜로 처리될 수 있으며 물을 잔뜩 머금은 토양은 암거 배수에 의해 개선될 수 있다. 그러나 이렇다 해서 좋은 토양이 과거보다 덜 중요하다는 결론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다. 비료의 투입은 척박한 토양에서보다 좋은 토양에서 더 좋은 산출량의 반응을 얻어낸다. 따라서 미국에서 옥수수 생산은 서서히 최적의 토양과 기후를 지닌 지역으로 집중되고 다른 곳에서는 감소해왔다. 이것은 비료뿐 아니라 그러한 지역 특화를 가능하게 하는 좋은 조건을 또한 필요로 한다. 이 글 15-2의 소재는 토양의 중요성입니다. 토성 및 수분 함량은 작물 산출량의 주요한 결정 요인이며 토양의 조정을 위해 여러가지 처리를 해왔다는 내용의 글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좋은 토양이 과거보다 덜 중요하다는 결론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라는 내용의 주어진 문장에서 언급된 지시대명사 디스는 현대농업 방법으로 원래 불모인 토양에 영양분을 공급하고 산성토양을 처리하고 수분이 너무 많은 토양을 개선할 수 있다는 3번 앞에 문장을 가리키고 주어진 문장에 이어 비료의 투입은 원래 좋은 토양에서 더 좋은 산출량이라는 반응을 가져오므로 미국에서는 좋은 토양과 기후를 지닌 지역으로 옥수수 생산이 집중되고 있다는 3번 뒤의 문장이 연결되는 것이 글의 흐름상 자연스럽습니다. 따라서 하웨버로 시작하는 주어진 문장이 들어가기에 가장 적절한 것은 3번입니다. 따라서 15-2번의 정답은 3번이 정답이 되어있습니다. 15-3번입니다. 글의 흐름으로 보아 주어진 문장이 들어가기에 가장 적절한 것은?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두 발로 걷는 종에서 엄지 발가락은 더 이상 움켜잡는 데 사용되지 않아서 그것은 다른 발가락과 더 가깝게 정렬되고 한편 척추는 등 쪽에서가 아니라 아래에서부터 두개골로 들어간다. 내 다리로 엎드려보면 여러분은 그 이유를 이해할 것이다. 두 다리로 걷기 위해서는 등, 엉덩이 심지어 두 개까지 재배열되어야 했다. 그것은 또한 더 좁은 엉덩이를 선호했고 이는 출산을 더 어렵고 위험하게 만들었으며 아마도 많은 호민인이 현대인간같이 아직 스스로의 힘으로는 생존할 수 없는 유아를 낳았다는 것을 의미할 것이다. 그것은 그들의 아기들이 더 많은 육아를 필요로 했다는 것을 의미했을 것이고 이는 사교선을 촉진하고 호민인 아버지들을 자녀양육에 더 참여하게 했을 수 있다. 15-3번 계속 이어집니다.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두발보행에 간접적인 영향이 많이 있었지만 우리는 정확히 왜 호민인이 두발보행이 되었는지 아직 알지 못한다. 아마도 두발보행은 우리의 조상들이 지난 3천만 년 동안 냉각되고 있는 세상에 퍼져나간 풀이 무성한 사바나 땅에서 더 멀리 걷거나 더 멀리 달리게 해주었을 것이다. 그것은 또한 인간의 손을 자유롭게 해주어 결국 도구 제작을 포함하여 손으로 다루는 일을 전문적으로 할 수 있게 했다. 이 글 15-3의 소재는 호민인의 두발보행입니다. 두발보행은 신체적인 변화와 더불어 아이 양육 방식의 변화를 가져오게 했고 또한 인간의 손을 자유롭게 해주었다는 내용의 글입니다. 주어진 문장은 2번 앞 문장의 내용에 덧붙여 더 좁은 엉덩이로 인해 출산이 어려워졌고 스스로 생존할 수 없는 유아를 낳았다는 내용이므로 2번 다음 문장에 나오는 아기들이 더 많은 유아를 필요로 했다는 내용과 연결이 되어야 문맥상 자연스럽습니다. 또한 주어진 문장의 it은 2번 앞에 있는 문장의 working on two legs를 가리키고 2번 다음의 문장이 언급된 대여는 주어진 문장의 many hominins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따라서 주어진 문장에 들어가기에 가장 적절한 것은 2번입니다. 따라서 15-3번의 정답은 2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15-4번입니다. 글의 흐름으로 보아 주어진 문장이 들어가기에 가장 적절한 것은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미끼 효과의 간단한 예는 잡지 내셔널 지오그래픽에 의해 실시된 연구이다. 한 그룹의 소비자가 3달러를 내고 작은 팝콘 한 통을 선택하거나 7달러를 내고 큰 팝콘 한 통을 선택하도록 요청받았다. 이 그룹의 대다수 소비자들은 작은 통을 선택했다. 하지만 극장들은 구내매점 구매로 인한 수익을 늘리는 것에 관심이 있어서 그들은 더 비싼 선택지를 더 매력적으로 만들고 싶어한다. 미끼 효과는 이것을 일어나게 하는 한 가지 방법이다. 그 연구에서 이것은 같은 선택지에 6달러 50센트를 내고 중간 크기의 통을 받는 선택지가 하나 더 추가로 제공되는 두 번째 그룹을 사용하여 이루어졌다. 이 그룹의 대다수 소비자들은 큰 통을 선택했는데 그것이 합리적인 선택처럼 보였기 때문이다. 단지 50센트만 더 내면 훨씬 더 많은 팝콘을 얻게 되는 것이다. 그래서 비록 그 미끼 중간통이 선호되지는 않았지만 그 미끼는 그것이 거기에 없었더라면 그들이 선택했을 덜 비싼 선택지보다는 가장 비싼 선택지를 고르도록 사람들을 유혹했던 것이다. 이 글 15-4의 소재는 미끼 효과입니다. 미끼 효과를 이용하여 소비자가 두 가지 선택 중 더 비싼 것이 더 매력적이라고 생각하게 만들어 더 비싼 것을 선택하도록 유도한다는 내용의 글입니다. 소비자에게 3달러를 내고 작은 팝콘 한 통을 선택하거나 7달러를 내고 큰 팝콘 한 통을 선택하라고 하면 대다수의 소비자는 작은 통을 선택한다는 내용의 2번 앞 문장과 미끼 효과는 이것을 발생하게 하는 한 가지 방법이라는 내용의 2번 뒤 문장은 이어지기에는 논리적 공백이 있습니다. 또한 2번 다음 문장의 디스는 문맥상 주어진 문장이 언급된 더 비싼 선택을 더 매력적으로 만드는 것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따라서 주어진 문장이 들어가기에 가장 적절한 것은 2번입니다. 따라서 15-4번의 정답은 2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반드시 기한 4의 출석 인증을 완료해주세요.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헬로우 에브리원! 여러분 안녕하세요. 대원고등학교 영어담당 지도교사 강성호 영어선생입니다. 수능완성 영어 오늘의 수업 진도는 제16강 요양문 완성입니다. 16-1번입니다. 다음 글의 내용을 한 문장으로 요약하고자 한다. 빈칸 A, B에 들어간 말로 가장 적절한 것은?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포식자를 피하는 법을 배우는 것에 관해서 구피에 대한 보고할 가치가 있는 흥미로운 실험이 하나 있다. 브리드시 콜롬비아 대학교의 로빈 릴리의 실험실에서 웨인 구디는 두 가지 다른 조건에서 구피를 사육했다. 한 집단은 그들을 자주 뒤쫓아오는 성체 구피들과 접촉했고 반면에 또 다른 집단은 성체들을 보거나 냄새를 맡을 수는 있었지만 그들에 의해 뒤쫓길 수는 없었다. 나중에 자라서 포식성 물고기 근처에 두었을 때 오직 같은 종에 의한 것이긴 했지만 뒤쫓기는 경험을 한 첫 번째 집단이 또 다른 집단보다 더 자주 포식성 물고기로부터 탈출했다. 같은 종으로부터 도망치던 것에서 얻은 경험이 다른 상황으로 전이되어 포식자들로부터 탈출에 사용될 수 있었던 것처럼 보인다. 큰 가치고기류 개체군 일부에서 보고된 바와 같이 치어가 어미에게 뒤쫓기고 둥지로 안전하게 이동되기 위해 어미의 입 안에 넣어지던 경험조차도 그 치어가 나중에 자라서 포식자를 피하는 데 도움을 줄 수도 있다. 16-1번 계속 이어집니다. A에는 퍼스드를 넣었고요. B에는 렐레이티드를 넣습니다.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같은 종에 속한 성체 물고기로부터 뒤쫓기는 어린 물고기의 경험은 나중에 자라서 포식자로부터 탈출하는 능력과 관련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 글 16-1의 소재는 치어의 경험과 포식자 회피입니다. 어린 물고기가 같은 종의 성체에게 뒤쫓기는 경험을 할 경우 후에 실제 포식자로부터 더 잘 탈출한다는 내용의 글입니다. 따라서 빈칸 A에는 퍼스드가 B에는 렐레이티드가 들어가는 것이 가장 적절합니다. 따라서 16-1번의 정답은 4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16-2번입니다. 다음 글의 내용을 한 문장으로 요약하고자 한다. 빈칸 A, B에 들어간 말로 가장 적절한 것은?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사람들이 그들의 상호작용으로부터 원하는 것에 변화를 유발하는 것은 노화라기보다는 오히려 살 수 있는 시간이 더 적게 남았다는 인식이다. 젊은 성인은 실험 조작을 통한 인위적인 시간 제약에 놓일 때든 혹은 실제적인 시간 제약에 놓일 때든 사회적 상호작용의 청소적 기능에 대해 나이가 더 많은 성인이 보여주는 것과 유사한 선호를 보인다. 어떤 종류의 종말이든 강한 감정을 불러일으키며 자신과 가장 가까웠던 사람들과 시간을 보내고 싶게 만든다. 여러분이 고등학교를 졸업하거나 나라 반대편으로 이사한 친구와 작별했을 때와 같이 중요한 인생의 사건들이 종말에 이르렀을 때를 생각해보라. 이 사람들과 함께 보낸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을 알고 있었으므로 여러분은 끝나기 전에 여러분이 정말로 가졌던 그 시간을 최대한 활용하기를 원했다. 감정적인 보상을 극대화하려는 바람은 성인들이 새로운 친구와 지인을 찾는 것보다 자신들에게 친숙한 사람들과 시간을 보내는 것을 점점 더 선호하게 한다. 16-2번 계속 이어집니다. A에는 컨클루션을 쓰고요. B에는 사이클로지컬을 씁니다.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사람들은 가까운 관계의 끝맺음이 다가오는 것을 알게 되면 더 많은 심리적인 보상을 받기 위해 이러한 기존 관계의 사람들과 더 많은 시간을 보내는 경향이 있다. 이 글 16-2번의 소재는 시간적 제약의 인식과 관계지향의 변화입니다. 친숙한 사람들과 보낼 수 있는 시간이 제약되어 있고 그 시간이 끝나가고 있다는 것을 인식하게 되면 사람들은 새롭게 관계를 맺을 대상을 찾는 것보다 기존 관계를 통해 심리적인 보상을 더 받고자 자신에게 친숙한 사람들과 시간을 보내는 것을 더 선호하게 된다는 내용의 글입니다. 따라서 빈칸 A에는 컨클루션이 빈칸 B에는 사이클로지컬이 들어가는 것이 가장 적절합니다. 따라서 16-2번의 정답은 3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16-3번입니다. 다음 글의 내용을 한 문장으로 요약하고자 한다. 빈칸 A, B에 들어갈 말로 가장 적절한 것은?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가장 초기 인류가 가까이에서 찾은 것은 돌이었다. 나중에 그들은 점토와 그것을 굽는 방법을 발견했는데 그것은 대도시의 성장과 존립 가능성에 매우 중요했다. 대량의 도자기 단지의 생산을 가져다 준 이 혁신은 오늘날의 터키, 트리키에에 있는 아나톨리아 지역에서 8000년 전에 일어났는데 액체와 곡물의 운반뿐만 아니라 용이한 요리와 보관을 가능하게 해주었다. 가장 초기에 알려진 그들의 예들이 메소포타미아에서 발군된 점토판에 나타나기 때문에 우리는 점토가 음식을 저장하는 것만큼 정보를 저장하는 데에도 중요했다는 것을 안다. 이러한 판들의 내구선 때문에 구구학자들은 5000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는 놀랄만큼 상세한 기록을 복구할 수 있었다. 사실 점토판은 파피루스 종이보다 수천 년 동안 잔존할 가능성이 훨씬 더 컸기에 우리는 천년 후 팔레스타인에서 발생했던 사건들에 대해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보다 고대 메소포타미아에서의 삶에 대해 더 많은 단단한 확고한 사실들을 가지고 있다. 16-3번 계속 이어집니다. 빈칸 A에는 디벨로먼트를 쓰고요 빈칸 B에는 프리저브를 씁니다.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점토와 그것을 굶는 방법의 발견은 대도시의 발전에 중요한 역할을 했고 점토의 내구성은 인간이 음식뿐만 아니라 정보를 오랫동안 보존할 수 있게 해주었다. 이 글 16-3의 소재는 점토의 역할입니다. 점토의 발견과 사용은 대도시의 성장과 생존 능력에 중요했는데 뛰어난 내구성 때문에 음식뿐만 아니라 정보도 오래도록 저장할 수 있도록 해주었다는 내용의 글입니다. 따라서 빈칸 A에는 디벨로먼트가 빈칸 B에는 프리저브가 들어가는 것이 가장 적절합니다. 따라서 16-3번의 정답은 2번이 정답이 되었습니다. 16-4번입니다. 다음 글의 내용을 한 문장으로 요약하고자 한다. 빈칸 A, B에 들어갈 말로 가장 적절한 것은?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얼굴, 일상의 물건, 혹은 동물과 같은 뚜렷히 다른 패턴을 인식한 다음 아기와 어린이가 하는 것과 매우 비슷한 방식으로 그것을 집단으로 분류할 수 있는 기계를 개발할 수 있는 것은 컴퓨터 과학자들의 꿈이었다. 지난 몇 년 동안 개발자들은 이전에 불가능하다고 생각되었던 이러한 목표 중 몇 가지를 가까스로 성취했다. 문제는 직관에 반대되는 것이었는데 아기에게 자연스럽게 생기는 것이 컴퓨터가 수행하기에는 놀랍도록 어렵거나 불가능하게 여겨졌다. 그렇지만 그 정반대도 또한 사실이어서 최근에 지난 20년간 데이터의 폭발적인 증가 결과로 막대한 양의 데이터의 수집, 분류, 계산은 어느 인간, 개인, 혹은 심지어는 수백만 명의 인간도 수행하기에 불가능한 것이다. 우리의 집단적인 인간 두뇌의 계산력은 컴퓨터의 계산력과 절대 맞먹을 수 없을 것이고 그것은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거의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해왔다. 최근 몇 년 동안 생산된 데이터의 순전한 양만 해도 슈퍼컴퓨터의 계산 능력을 활용하지 않고는 통제하거나 이용할 수 없다. 16-4번 계속 이어집니다. 빈칸 A에는 디서닝이 빈칸 B에는 퀀터티가 들어갑니다.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컴퓨터 과학자들은 아기와 어린이가 하는 것과 같이 패턴을 인식할 수 있는 기계를 만들려는 시도에서 약간의 진전을 이루었지만 컴퓨터의 진정한 강점은 그것이 처리할 수 있는 데이터의 양에 있다. 이 글 16-4의 소재는 컴퓨터 과학의 발전 현황입니다. 아이와 어린이가 그렇게 하는 방식과 매우 비슷하게 패턴을 인식하고 분류하는 기계를 개발하기 위한 노력이 진행되어 왔고 이 부분에서 몇 가지 목표가 각각으로 성취된 반면 컴퓨터의 진정한 강점은 인간의 계산력으로는 처리하기 힘들며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는 막대한 양의 데이터를 처리하는 데 있다는 내용의 글입니다. 따라서 빈칸 A에는 디서닝이 빈칸 B에는 퀀터티가 들어가는 것이 가장 적절합니다. 따라서 16-4번의 정답은 2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반드시 기한 4의 출석 인증을 완료해주세요.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대원고등학교 영어담당 지도교사 강성호 영어선생입니다. 수능완성 영어 오늘의 수업 진도는 제17강 장문에 의해 첫번째 시간 1지문 2문항입니다. 17-1번 2번입니다.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언론의 자유는 사치품이라고 믿는다. 그들의 시각에서 가난한 나라 혹은 사회적 경제적 문제로 고심하는 나라는 민주주의를 장려하는 것이 아니라 대신에 물질적 복지 즉 경제성장과 모든 사람이 음식 옷 주거를 가질 기회를 보장하려고 노력해야 한다. 이러한 시각은 매우 잘못된 판단이다. 만일 그것과 관련하여 무엇이 잘못되었는지 우리가 이해한다면 우리는 언론의 사회적 역할에 대해 훨씬 더 잘 이해할 것이다. 많은 국가에서 무엇보다 가장 압도적인 문제는 기근으로 이루어지는데 그것은 음식의 의 접근이 널리 거부되어 그 결과 다수가 굶주리는 것으로 정의된다. 예를 들어 1950년대 후반 중국의 기근에서 약 3천만 명이 사망했다. 기근 방지에 대하여 걱정이 많은 국가의 언론의 자유는 사치인가? 그런 국가는 민주주의와 언론의 자유가 아니라 대신에 경제 발전에 높은 우선순위를 주는 것이 더 좋은 것일까? 17-1번, 2번 계속 이어집니다. D번의 내추럴을 소셜로 수정을 하겠습니다.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사실상 이러한 것은 어리석은 질문이다. 세계 역사상 민주적인 언론과 자유로운 선거를 갖춘 체제에서는 기근이 단 한 번도 없었다는 경제학자 아마르티아 센의 놀라운 연구 결과를 생각해보라. 그가 또한 실증적으로 입증하기도 하는 센의 시작점은 기근이 자연적인 사회적인 결과이며 음식 부족으로 인한 불가피한 결과가 아니라는 것이다. 단순한 부족이 아니라 기근이 있게 될지의 여부는 사람들의 수급권, 즉 그들이 무엇을 받을 수 있는지에 달려있다. 음식이 한정되어 있더라도 수급권은 아무도 굶주릴 일이 없도록 보장하는 방식으로 할당될 수 있다. 이 글 17-1번, 2번의 소재는 민주주의 추구의 정당성입니다. 화면을 멈추고 단어를 점검해보세요. 17-1번입니다. 윗글의 제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따라서 17-1번의 정답은 4번이 정답이 되어있습니다. 17-2번입니다. 미추친 A2 중에서 문맥상 낱말의 쓰임이 적절하지 않은 것은 센의 연구 결과로 미루어 보아 단순한 음식의 부족이 기근을 가져오는 것이 아니고 수급권을 통해 음식을 더 잘 배분하면 굶주림이 발생하지 않을 수 있다는 내용이 언급되어 있으므로 기근은 결국 자연적인 결과가 아니라 사회적인 결과로 봐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D번의 내추럴을 소셜과 같은 낱말로 바꿔야 합니다. 따라서 17-2번의 정답은 4번이 정답이 되어있습니다. 17-3번, 4번입니다.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환경생리학은 다양한 환경에 대한 여러 독특한 적응 형태를 밝혀냈다. 예를 들어 더 추운 지역에 사는 동물들은 더 따뜻한 지방에 사는 근연정보다 몸집은 더 크고 다리, 귀, 꼬리는 더 작은 경향이 있다. 더 큰 몸집은 더 낮은 질량 대비 표면 비율을 가지고 있어서 열을 더 천천히 빼앗기는 반면 더 작은 부속지는 동상에 노출되는 것을 감소시킨다. 가장 극단적인 추위에서라면 온열동물의 발은 땅에 얼어붙을 위험이 있다. 사양소와 북극공과 같은 북극지역의 포유류는 자신의 발을 추위로부터 보호해주는 풍성한 털을 가지고 있어 이러한 조건에서의 생활에 적응되어 있다. 남극에서 펭귄의 발 아래면은 두꺼운 지방층에 의해 보호된다. 펭귄은 또한 그들의 다리에 열교환, 즉 역류 메커니즘을 가지고 있다. 체내에서 도달하는 따뜻한 피는 발에서 도달하는 냉각된 피에 의해 거의 화씨 32도로 차가워지는데 그것, 발에서 도달하는 냉각된 피는 이 과정에서 체온 수준으로 따뜻해진다. 17-3번, 4번 계속 이어집니다.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아프리카의 가젤은 체온을 식히기 위해 유사한 역류 시스템을 사용한다. 그들은 자기 머리로 들어가는 피를 냉각시킬 수 있는데 이로 인해 그들은 자주 체온이 올라가는 그들의 포식자보다 유리해진다. 낙타는 비강 내의 열교환 시스템을 가지고 있어서 이것이 그들의 호흡 중에 손실되는 물의 양을 줄여준다. 뜨겁고 건조한 공기는 흡입되어 폐로 이동하기 전에 코 안에서 수분과 섞인다. 내신 공기는 바깥 공기보다 훨씬 더 차가워서 그것이 운반하는 습기의 대부분은 코 안에서 사라진다. 응결된다. 이렇게 해서 다음 들숨을 식히는 데 필요한 시원하고 축축한 상태가 만들어진다. 이 글 17-3번, 4번의 소재는 환경에 대한 신체적 적응 형태에 의한 체온 관리입니다. 컬처노트 설명입니다. 에코피지올로지, 환경생리학인데요. 생태학, 이컬로지와 생리학, 피지올로지 이 두 개의 단어가 융합된 학문으로 온도, 습도, 빛 등 사회적 요소들에 대한 생물의 반응을 조사하는 학문을 뜻합니다. 화면을 멈추고 어휘들을 점검해보세요. 17-3번입니다. 윗글의 제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추위나 더위 속에 사는 동물이 이러한 조건에서 생존에 적합하도록 독특한 신체적 적응 형태를 가지고 있다는 내용과 그 사례를 보여주고 있는 글입니다. 따라서 글의 제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5번 Physical Adaptations that Regulate Animals' Body Temperature 동물 체온을 조절하는 신체 적응입니다. 따라서 17-3번의 정답은 5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17-4번입니다. 밑주친 A2 중에서 문맥상 낱말의 쓰임이 적절하지 않은 것은 낙타의 코로 흡입된 뜨겁고 건조한 바깥 공기가 코 안에서 수분과 섞여 차가워지게 되고 이것이 다시 내쉬어지게 되면 뜨거운 바깥 공기와의 온도 차이로 인해 이것이 가지고 있는 수분이 코 안에서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응결되는 현상이 일어날 것이므로 2번의 Disophears를 Condenses 같은 낱말로 바꿨어야 합니다. 따라서 17-4번의 정답은 5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반드시 기한 4의 출석 인증을 완료해 주세요.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헬로우 에브리원 여러분 안녕하세요. 대원고등학교 영어담당 지도교사 강성호 영어선생입니다. 수능완성 영어 오늘의 수업 진도는 제18강 장문에 의해 두 번째 시간 1지문 3문항입니다. 18-1번 2번 3번입니다.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A번 단락입니다. 옛날에 선반에 최상급 품질의 채소를 정돈하는 것으로 매일을 시작하는 고령의 채소행상인이 있었다. 저녁 무렵이면 그는 모든 채소를 팔곤 했다. 채소행상인이 연루해질수록 그의 어린 손자도 성장했다. 소년은 이제 할아버지와 함께 일하러 가고 싶어 했다. 그래서 채소행상인은 매일 그를 데리고 가서 채소를 팔았다. 손자는 총명한 소년으로 정확한 액수의 돈을 계산해 받는 데 빨랐다. 하지만 손자는 매우 이상한 일이 일어나고 있음을 곧 알아차렸는데 일부 손님들이 진짜 동전 대신 가짜 동전으로 그들에게 지불하곤 했다. 아이는 이것을 할아버지에게 알렸다. 18-1번 2번 3번 계속 이어집니다.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C번 단락입니다. 하지만 그의 할아버지는 그 동전을 거절하는 대신 그것을 여전히 계속 기꺼이 받았다. 그 어린아이는 그에게 가짜 동전을 주는 특정 손님들에 대해 그가 왜 어떠한 행동도 취하지 않는지 항상 궁금했다. 훨씬 더 놀라운 것은 그가 가짜 동전 중 어떠한 것도 다른 사람에게는 넘겨주려 하지 않는다는 점이었다. 대신에 그는 그것들 각각을 간직했고 많은 양을 모으게 되면 구덩이를 파서 거기에 그것들을 놓아두곤 했다. 18-1번 2번 3번 계속 이어집니다.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B번 단락입니다. 손자는 자신의 호기심을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어서 이러한 기이한 행동 이면의 이유를 물었다. 많은 설득 후에 할아버지는 자신의 행동 이면의 이유를 마침내 설명했다. 유통대는 가짜 동전의 수가 줄고 그래서 남을 속이는 손님들이 무고한 사람을 속일 범위를 줄일 수 있도록 하려고 나는 이 동전들을 모아오고 있단다. 아마 언젠가 모든 가짜 동전은 시장에서 사라질 것이란다. 그 어린 소년은 이 대답에 만족했고 그의 논리에 대해 그를 존경했다. 그는 다시는 그의 행위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지 않았다. 18-1번 2번 3번 계속 이어집니다.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2번 단락입니다. 이윽고 최소 행상인은 매우 늙게 되었다. 죽음이 수평선 위로 크게 다가오는 것처럼 보였다. 그가 병상에 누웠을 때 어린 손자는 그를 잘 보살폈고 항상 그의 곁에 있었다. 그는 할아버지가 신에게 기도하는 것을 자주 들었다. 나의 자비로운 아버지 저를 많은 가짜 동전 중에 또 하나의 가짜 동전 으로 친히 받아주소서 할아버지의 기도로부터 손자는 모두의 삶은 마치 꼭 가짜 동전 과 같아서 언젠가 유통을 멈추고 묻혀져 잊힐 것이라는 것을 깨달았다. 이 이 글 18-1-1-2-3 할아버지는 할아버지는 계속 가짜 동전을 기꺼이 받고 그것들을 모았다가 구덩이를 파서 묻었다는 내용이 묘사된 C가 이어져야 합니다. 이어서 할아버지가 왜 이러한 행동을 하는지 질문을 한 손자에게 할아버지가 대답을 하고 손자는 이에 만족하여 다시는 의문을 제기하지 않았다는 내용인 B가 오고 마지막으로 할아버지의 기도를 통해 손자가 깨달음을 얻게 되었다는 내용이 묘사된 D가 이어지는 것이 자연스러운 글의 흐름입니다. 따라서 A에 이어질 글의 순서로 가장 적절한 것은 2번 C, B, D 입니다. 따라서 18-1번의 정답은 2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18-2번입니다. 밑줄친 A, E 중에서 가르치는 대상이 나머지 넥과 다른 것은 B, C, D, E는 모두 할아버지를 가르치고 A는 할아버지의 손자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따라서 18-2번의 정답은 1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18-3번입니다. 윗글에 관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C의 후반부에 손자가 아니라 할아버지가 가짜 동전을 간직했고 많은 양을 모으게 되면 구덩이를 파서 묻었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글의 내용과 적절하지 않은 것은 4번 손자는 할아버지 몰래 가짜 돈을 구덩이에 묻었다 입니다. 따라서 18-3번의 정답은 4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18-4번 5번 6번입니다.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A번 단락입니다. 6살 때 성탄절 기간 바로 직전에 세라는 어머니와 신여품 가게에 있었다. 계산대에서 그녀는 어린 동생을 위한 완벽한 선물을 보았는데 그것은 멀서 메이어 팝업 북 이었다. 세라는 동생인 에이미가 그것을 매우 좋아할 거라 생각했다. 그래서 그녀는 어머니에게 그 책을 그녀가 사고 있는 식료품에 추가해달라고 부탁했다. 성탄절 전날 저녁 세라는 그 책을 포장하러 갔다. 그러나 그녀는 포장하기 전에 그 책을 훑어보고 그 이야기를 읽기로 했다. D번 지문 바로 그때 세라는 페이지 중 한 장이 손상된 것을 발견했는데 그 페이지를 가로질러 조그만 생쥐를 쫓아가고 있는 고양이가 그 책에서 찢겨 나가 있었고 남아있는 것이라고는 고양이가 한때 앉아있었던 곳에 약간의 너덜너덜한 종이와 풀뿐이었다. 세라는 망연자실 했고 성탄절 전에 그 가게에서 새로운 책을 받을 방법이 전혀 없을 거라는 것을 알고는 눈물을 흘리며 그 책의 상태를 어머니에게 말했다. 어머니는 세라의 눈물을 닦아주었고 어쨌든 그 선물을 포장하라고 그녀를 격려했다. 18-4번 5번 6번 계속 이어집니다.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B번 단락입니다. 성탄절 아침 에이미는 언니로부터 받은 선물을 열었다. 에이미가 그렇게 할 때 세라는 선물의 상태에 대해 미리 사과했다. 그것이 완전히 개봉되자 세라는 손상된 페이지를 에이미에게 보여주러 갔다. 그러나 놀랍게도 고양이가 그 페이지에 바로 거기에 있었다. 그리고 세라는 손잡이를 당길 수 있었고 고양이는 페이지를 가로질러 종종 걸음을 치게 되었다. 그것은 성탄절 기적이었다. 그녀는 혼란스러웠지만 에이미에게 주는 C번 달락 몇 년 후 세라는 그 팝업 북을 자세히 살펴보다가 그 고양이가 책의 나머지와 완전히 같은 스타일은 아니라는 것을 알아차렸는데 그것은 책의 나머지보다 약간 더 광택나는 종이에 그려져 있었고 선은 훨씬 더 어두워 거의 마치 사인펜으로 그려진 것 같았다. 타고난 미술가였던 그녀의 어머니가 그 성탄절 선물을 풀어 바꿔놓을 고양이를 손으로 그려 색칠하고 새로 만든 고양이를 책에 풀로 붙인 것이었다. 그런 다음 그녀는 마음이 몹시 상한 딸이 전혀 알지 못하게 그 선물을 다시 포장해 성탄절 나무에 다시 가져다 놓았던 것이다. 이 글 18-4번 5번 6번의 소재는 성탄절 선물입니다. 화면을 멈추고 어휘와 억구를 점검해보세요. 18-4번 주어진 글 A에 이어질 내용을 순서에 맞게 배열한 것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세라가 동생 에이미의 성탄절 선물로 팝업북을 사는 내용인 주어진 글 A에 이어 그 팝업북에 고양이가 찢겨 나가 있는 것을 성탄절 전날 저녁에 알게 된 세라가 어머니에게 이를 알렸고 어머니는 그래도 그 선물을 포장하라고 격려했다는 내용의 D가 이어져야 다음으로 성탄절 아침에 세라가 에이미에게 선물을 주었는데 놀랍게도 고양이가 제대로 붙어있었다는 내용의 B가 이어진 다음에 몇 년 후 세라가 그 팝업북을 자세히 살펴볼 때 어머니가 다시 고양이를 그려 붙여둔 것을 알게 되었다는 C가 마지막에 오는 것이 글의 자연스러운 흐름 입니다 따라서 A에 이어질 글의 순서로 가장 적절한 것은 4번 DBC 따라서 18-4번 정답은 4번 정답이 되겠습니다 18-5번 밑줄신 A2중에서 가르치는 대상이 나머지 넷과 다른 것은 일단 D번은 세라의 어머니를 가르치고 있구요 나머지는 모두 세라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따라서 18-5번 정답은 4번 정답이 되어있습니다 18-6번 윗글에 세라에 관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성탄절 전에 책을 새것으로 교환할 수 없을 것이라는 것을 알고는 눈물을 흘리면서 책이 손상되었다는 것을 어머니에게 알렸다는 내용이 있으므로 세라에 관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5번 성탄절 전에 책을 새것으로 교환할 수 있다는 것을 알았다 입니다 따라서 18-6번 정답은 5번 정답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반드시 기한 내에 출석 인증을 완료해 주세요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헬로우 에브리원 여러분 안녕하세요 대원고등학교 영어담당 지도교사 강성호 영어선생입니다 수능완성 영어 오늘의 수업 진도는 실전 모의교사 1회 LC 분석 1번부터 17번까지입니다 실전 1-1입니다 자 다음을 듣고 남자 가는 말의 목적으로 가장 적절한 것을 고르시오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스미스 교장입니다 아름다운 월요일 아침이고 학교의 멋진 한 주의 좋은 시작입니다 저는 학교의 새로운 건강 증진 캠페인에 대해 여러분에게 말하게 되어 기쁩니다 여러분도 알다시피 세균과 전염병의 확산을 막는 중요한 한 가지 방법은 손을 씻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적절한 손 씻는 방법을 모두가 알지는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 학교는 손 씻기 교육 캠페인을 진행할 것입니다 화장실에 가면 여러분은 손을 씻는 적절한 방법을 보여주는 포스터를 볼 것입니다 또한 담임 선생님께서 이번 주에 여러분에게 손 씻기 비디오를 보여주실 것입니다 이러한 작은 조치들이 우리가 손을 깨끗하게 유지하는 것을 도울 것이고 그것은 우리 학교를 깨끗하고 안전하게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이제 락스 교감 선생님께서 학교 축제 계획에 대해 여러분에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이 글 실전 1-1의 소재는 손 씻는 방법에 관한 캠페인입니다 손 씻는 방법을 교육하기 위해 진행되는 교내 캠페인에 관해 학생들에게 알리고 있으므로 남자가 하는 말의 목적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4번 손 씻는 방법에 관한 교내 캠페인이 진행됨을 알리려고 합니다 따라서 실전 1-1의 정답은 4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실전 1-2입니다 대화를 듣고 여자의 의견으로 가장 적절한 것을 고르시오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좋은 생각이네요 운동 후에 그 발을 먹을 거라고 말했잖아요 운동 전에 뭔가 먹어야 하지 않나요? 아니요 사람들이 그러는데 공복에 운동하는 게 체중 감소에 좋대요 그건 맞지 않아요 아무것도 안 먹으면 쉽게 지쳐 효과적으로 운동을 할 수 없을 거예요 그것에 관해서는 생각을 안 했네요 게다가 공복에 움직이는 건 체지방을 줄이는 데도 좋지 않다고 읽었어요 운동 전에 뭔가를 먹는 게 더 좋을 거예요 알겠어요 체육관에 가기 전에 꼭 뭔가 먹을게요 이 글 실전 1-2의 소재는 운동 전에 영양 공급입니다 공복 상태로 운동을 하겠다는 남자에게 여자는 아무것도 먹지 않으면 효과적으로 운동을 할 수 없으며 체지방을 줄이는 데도 좋지 않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여자의 의견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2번 공복 상태에서의 운동은 부정적인 효과를 낳을 수 있다입니다 따라서 실전 1-2의 정답은 2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실전 1-3입니다 대화를 듣고 두 사람의 관계를 가장 잘 나타낸 것을 고르시오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안녕 트레이시 안주렴 감사합니다 오 이건 시농구 선수권 대회에서의 우리 경기 비디오군요 그렇지 않나요? 맞아 그건 정말 아슬아슬한 경기였어 네 그랬어요 저 마지막 3점 슛이 우리를 정말 구해주었어요 물론이야 나는 어떻게 하면 우리가 경기력을 향상할 수 있을지 알기 위해 이 비디오를 보고 있었던다 무엇을 알아주셨어요? 우리는 지구력을 향상해야 해 우리가 했던 이 좋지 않은 패스트를 보렴 오 맞아요 기억나요 마지막 쿼터였어요 우리는 정말 지쳐 있었어요 나도 같은 생각이야 지치면 집중력을 잃게 되지 그래서 나는 팀 훈련에 지구력 훈련을 추가할 거란다 좋은 생각이네요 제가 주장으로서 우리의 새로운 훈련 계획에 대해 팀에게 알릴게요 좋지 다음 훈련부터 시작해서 선수들에게 팀으로서 그리고 개인으로서 지구력 훈련을 가르칠 거야 그것이 도움이 될 것이라고 확신해 이 글 실전 1-3의 소재는 코치와 선수입니다 남자는 여자에게 경기 비디오를 분석해주며 자신이 지구력 향상의 필요성을 파악했으니 이를 위한 새로운 훈련을 팀에게 추가하겠다고 설명했고 여자는 팀의 주장으로서 팀원들에게 이것에 관해 말하겠다고 말하고 있으므로 두 사람의 관계로 가장 적절한 것은 1번 코치와 주장 선수의 관계입니다 따라서 실전 1-3의 정답은 1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실전 1-4입니다 대화를 듣고 그림에서 대화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것을 고르시오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대략 컴퓨터로 뭐라고 했어? 광고판에 작업 중이야 디자인 수업을 위해서야 오 좀 보자 멋진데 나는 웰컴을 제일 위에 있는 스마일 기호들 사이에 넣은 방식이 마음에 들어 그것은 가상의 마을인 써니일 타운을 위한 거야 써니일 타운이라는 말이 직사각형 안에 있어서 알 수 있어 그래 그리고 나는 마을의 로고를 만들었어 그것은 마을 이름 아래에 있어 오 안에 산과 태양이 있는 삼각형 모양이구나 정말 멋지구나 고마워 왼쪽 아래에 있는 집들의 사진은 어때? 마음에 들어 그 사진과 그것 옆에 가족 사진은 친근한 인상을 만드네 그게 내가 원했던 거야 오른쪽 아래에 이 포도 사진은 왜 넣었어? 그것은 써니일 타운이 와인으로 유명해서 그래 이 글 실전 1-4의 소재는 마을 홍보 광고판입니다 대화에서는 광고판 오른쪽 아래에 포도 사진이 배치되어 있다고 했으나 그림에서는 수박이 배치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그림에서 대화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은 것은 5번입니다 따라서 실전 1-4의 정답은 5번이 정답이 되어있습니다 실전 1-5입니다 대화를 듣고 남자 갈 일로 가장 적절한 것을 고르시오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자넷 오늘 방과 후에 뭘 할 거야? 스테파니와 사회시험 공부를 할 거야 나도 공부해야 해 나도 같이 해도 돼? 물론이지만 우리는 그 애의 집에서 공부할 거야 오 거기는 우리 집에서 상당히 멀어 대신에 오후 5시에서 7시까지 헤이네스 공립 도서관에서 공부하는 거 어때? 우리가 거기 그룹 스터디룸 중 한 곳에서 공부하자는 거지? 응! 대개는 사용할 수 있는 그룹 스터디룸이 있어 좋은 생각이고 스테파니도 좋아할 거야 하지만 하루 전에 예약해야 하는 거 아니야? 아니야 2시간 전에만 미리 스터디룸을 예약하면 돼 정말? 그거 잘 됐구나 응! 바로 전화해서 그룹 스터디룸을 예약할게 잘 됐네! 그럼 내가 스테파니에게 이것에 대해 말할게 이 글 실전 1-5의 소재는 도서관 그룹 스터디룸 사용입니다 남자는 여자에게 헤이네스 국립 도서관의 그룹 스터디룸에서 공부할 것을 제안했고 여자는 좋은 생각이며 스테파니도 좋아할 것이라 말했으며 이에 남자는 그룹 스터디룸을 예약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따라서 남자 갈 일로 가장 적절한 것은 4번 도서관 그룹 스터디룸 예약하기입니다 따라서 실전 1-5의 정답은 4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실전 1-6입니다 대화를 듣고 여자가 지불할 금액을 고르쇼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리지! 늘 주문하던 일반 커피를 주문할 거죠? 안녕하세요 잭! 아니요 오늘은 주스로 주세요 정말요? 보통은 커피를 마시잖아요 의사선생님이 카페인 섭취를 줄이라고 충고하셨어요 음... 사과주스와 오렌지주스 사이에서 결정하기 힘들군요 가격이 얼마인가요? 사과주스는 4달러이고 오렌지주스는 5달러예요 오렌지주스로 주세요 그리고 양파 베이글도 하나 주시고요 알겠어요 양파 베이글은 하나에 6달러예요 그리고 1달러 추가하시면 크림치즈를 더할 수 있어요 크림치즈를 더할게요 제 베이글 데워주실 수 있죠? 물론이죠 더 필요한 게 있으세요? 아니요 그리고 제가 지난주에 받은 이 쿠폰을 사용하고 싶어요 알겠어요 그것으로 총액에서 1달러 할인받게 되네요 잘 됐군요 여기 제 신용카드예요 고마워요 주문하신 걸 바로 준비할게요 이글 실전 1-6의 소재는 주스와 베이글 구매입니다 여자는 5달러짜리 오렌지주스 한 잔과 6달러짜리 양파 베이글을 샀고 1달러를 추가하여 크림치즈를 더한 다음에 1달러 할인 쿠폰을 사용하였습니다 따라서 여자가 지불할 금액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3번 11달러입니다 따라서 실전 1-6의 정답은 3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실전 1-7입니다 대화를 듣고 남자가 여행용 가방 주문을 취소한 이유를 고르시오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이바헬이 뭘 하고 있어 안녕 트리샤 나는 어제 했던 여행용 가방 주문을 방금 취소했어 그거 내가 스페인 여행을 위해 주문했던 거잖아 맞지? 응 왜 그렇게 한 거야? 그것의 색이나 크기가 내가 원하는 게 아니라는 걸 알게 된 거야? 아니 색과 크기는 마음에 들어 가격도 적당해 그럼 왜 주문을 취소한 거야? 사실은 그게 더 이상 필요하지 않아 정말? 여행을 취소한 거야? 아니야 그냥 우리 삼촌이 내 스페인 여행에 대해 들으시고는 오늘 아침에 여행용 가방을 하나 주셔서야 그렇구나 추가로 하나 더 필요는 없지 맞아 알다시피 여행용 가방은 자리를 많이 차지하잖아 물론이야 하나면 충분해 이 글 실전 1-7의 소재는 여행용 가방 주문 취소입니다 남자는 어제 했던 여행용 가방 주문을 취소했는데 그 이유를 묻는 여자에게 색과 크기 가격은 모두 적절하지만 삼촌으로부터 여행용 가방을 하나 얻어서 새 여행용 가방이 필요 없게 되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남자가 여행용 가방 주문을 취소한 이유는 4번 삼촌으로부터 여행용 가방을 얻어서입니다 따라서 실전 1-7의 정답은 4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실전 1-8입니다 대화를 듣고 킹스톤 북마크 디자인 컴페티션에 관해 언급되지 않은 것을 고르시오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안녕 제니 뭐하고 있어 안녕 데니 킹스톤 북마크 디자인 컴페티션에 관한 안내문을 보고 있어 그건 참가자가 자신의 책갈피를 디자인하는 대회니 맞아 킹스톤 도서관이 그 대회를 주최해 아 나는 그 도서관에 자주 가지만 그 대회에 대해서는 몰랐어 그것에 대해서 좀 더 말해줄래? 그 대회에는 6세에서 17세 사이에 지역 학생들이 참여할 수 있어 좋아 나도 참가할 수 있다는 뜻이네 그렇지 주제는 사람들에게 새로운 통찰과 아이디어를 준 책들이야 좋았어 몇 권의 책이 이미 떠오르네 와 벌써 내 책갈피는 멋질 거라고 확신해 그러면 좋겠어 수상자를 위한 상은 뭐야? 수상자들은 상금을 받고 그들의 디자인은 도서관에 방문한 사람들에게 배부될 책갈피로 만들어질 거야 대단하지 않니? 굉장한 영광이다 알려줘서 고마워 이글 실전 1-8의 소재는 책갈피 디자인 대회입니다 주최기관 The Kingston Library is hosting the competition 나와있죠 참가 대상 The competition is open to local students age 6 to 17 나와있습니다 주제 The theme is book that gave people new insight and ideas 나와있고요 수상 혜택 The winners will get cash prizes and their designs will be made into bookmarks to be distributed to library visitors 언급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4번 심사 기준은 언급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실전 1-8의 정답은 4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실전 1-9입니다 굿프렌즈 커뮤니케이션 센터의 비디오 제작 강좌에 관한 다음 내용을 듣고 일치하지 않는 것을 고르시오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굿프렌즈 커뮤니케이션 센터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저는 수석 매니저인 맥 크러슨입니다 저는 저희가 제공하는 다가오는 10대 대상 비디오 제작 강좌에 대해 말해드리고 싶습니다 그것은 7월 1일에 시작하여 3주 동안 진행되는 수업입니다 그것은 13세부터 17세 사이에 10대가 참가할 수 있습니다 참석자들은 비디오를 찍는 방법과 자신의 온라인 비디오 채널을 만드는 방법을 배울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날에는 깜짝 놀라 유명 온라인 비디오 크리에이터가 특별 강연을 할 것입니다 수강료는 80달러이고 저소득 가정을 위한 수강료 할인이 있습니다 인원은 최대 30명으로 제한되어 있으니 바로 등록하세요 등록하시려면 우리 웹사이트를 방문해서 등록 양식을 기입하고 그것을 우리에게 이메일로 보내세요 여러분은 전화통화나 문자메시지가 아니라 이메일을 통해 등록 확인을 통지받을 것입니다 전체 수업 일정을 위해 우리 웹사이트를 확인하세요 이 글 실전 1-9의 소재는 비디오 제작 강좌입니다 전화통화나 문자메시지가 아니라 이메일을 통해 등록 확인을 통지받을 것이란 언급이 있습니다 따라서 담화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은 것은 5번입니다 전화통화와 문자메시지로 등록을 확인해준다 이게 틀렸죠 따라서 실전 1-9의 정답은 5번이 정답이 되었습니다 실전 1-10입니다 다음 표를 보면서 대화를 듣고 남자가 주문할 자전거용 신발을 고르시오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이봐요 레이나 나는 이 온라인 가게에서 살 자전거 신발을 한 켤레 고르려 하고 있어요 이 중에서 어떤 게 나에게 가장 좋을 것 같아요? 주로 여름에 자전거를 타려고 하는 거죠 맞죠? 네 그럼 그물 조직의 직물로 만들어진 걸 권할게요 그게 더 시원할 거예요 좋은 지적이군요 색상 면에서는 지금 검정색을 가지고 있으니 다른 걸 사고 싶어요 색이 더 연한 이것들 중에서 사겠어요 그럼 이 세 가지 중 하나라는 뜻이군요 맞아요 다이얼의 수가 다르네요 이것은 한 개이고 나머지는 두 개군요 다이얼이 두 개인 것이 더 잘 맞을 거예요 그게 중요한가요? 그런 것 같아요 그러면 발이 신발 안에서 미끄러지지 않을 거예요 알겠어요 가격은 어때요? 더 비싼 게 더 좋지요? 자전거 신발에 관한 나의 경험에서 보면 가격이 질을 반영해요 무슨 뜻인지 알겠어요? 그럼 저는 돈을 더 내고 이걸 주문할래요 이 글 실전 1-10의 소재는 자전거용 신발 주문입니다 그물 조직의 직물로 만들어졌으며 검은색보다 더 연한 색 가운데 다이얼의 수가 두 개인 것 중에서 더 비싼 것을 주문하겠다고 했으므로 남자가 주문할 자전거용 신발은 3번입니다 따라서 실전 1-10의 정답은 3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실전 1-11입니다 대화를 듣고 여자의 마지막 말에 대한 남자의 응답으로 가장 적절한 것을 고르시오 내용 3번 보겠습니다 내일은 내가 나한테 빌린 책 다 읽었니? 몇 페이지만 남았어? 오늘 다 읽을 수 있을 것 같아 잘됐다 제레미도 그 책을 읽고 싶어해 알았어 내가 내일 그것을 너에게 돌려줄게 이 글 실전 1-11의 소재는 친구에게 빌린 책입니다 여자가 남자에게 자신이 빌려준 책을 다 읽었는지 물었고 남자가 몇 페이지만 남았다고 말하자 여자는 그 책을 다른 친구도 읽고 싶어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여자의 마지막 말에 대한 남자의 응답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2번 오케이 I will bring it back to you tomorrow입니다 따라서 실전 1-11의 정답은 2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실전 1-12입니다 대화를 듣고 남자의 마지막 말에 대한 여자의 응답으로 가장 적절한 것을 고르시오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여보 자동차 열쇠가 어디 있는지 혹시 알아요? 그걸 찾을 수가 없네요 어우 내가 오늘 아침에 차고 바닥에서 찾았어요 그걸 부엌 조리대 위에 두었어요 정말요? 내 코트 주머니에 넣었다고 생각해서 그것을 거기에서 찾고 있었어요 당신에게 말했어야 했는데 말이죠 아마 주머니에서 빠져나왔나 봐요 이 글 실전 1-12의 소재는 자동차 열쇠입니다 자동차 열쇠를 찾고 있는 남자에게 여자는 차고 바닥에서 열쇠를 찾아서 부엌 조리대 위에 두었다고 말했고 남자는 코트 주머니에 있는 줄 알고 있었다고 말했으므로 여자의 응답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4번 I should have told you maybe they slipped out of your pocket 이 정답입니다 따라서 실전 1-12의 정답은 4번이 정답이 됐습니다 실전 1-13입니다 대화를 듣고 남자의 마지막 말에 대한 여자의 응답으로 가장 적절한 것을 고르시오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Daniel 오늘 바빠 보이는구나 무슨 일이야 안녕 세련아 나는 내일 있을 문학수업 발표를 준비하고 있어 아 내 차례가 내일이구나 발표 슬라이드를 만들고 있니 마무리하는 것을 막 끝냈어 그런데 왜 그렇게 바빠 내 발표를 외우려고 하는 중이야 내 전체 대본을 외운다는 말이니 응 나는 실수를 하고 싶지 않아 그것은 좋은 생각이 아닌 것 같아 왜 아니야 내가 단어 하나하나를 기억하려고 했으면 더 많은 실수를 하게 될 거야 그리고 더 긴장하게 될 거야 응 말이 되는구나 나는 발표를 할 때 항상 긴장하고 실수할까 봐 두려워 그래서 나는 발표를 전달하는데 더 중점을 둬 전체 대본을 외우면 로봇같고 부자연스럽게 들릴 수 있어 아 그렇구나 모든 것을 외우면 완벽한 발표를 할 수 있다고 생각했어 아니야 요점만 외우고 자연스럽게 전달하는 것을 연습해 이 글 실전 1-13의 소재는 발표 준비입니다 남자가 문학 수업 발표를 준비하면서 실수를 하고 싶지 않아서 발표 내용을 모두 외우려고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전체 대본을 외우면 더 많은 실수를 하게 되고 부자연스럽게 들릴 수 있다고 여자가 말하자 모든 것을 외우면 완벽한 발표를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다고 남자가 말했으므로 이에 대한 여자의 응답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4번 No! Just memorize the key points and practice delivering them naturally가 정답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실전 1-13의 정답은 4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실전 1-14입니다 대화를 듣고 여자의 마지막 말에 대한 남장 답으로 가장 적절한 것을 고르시오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드디어 금요일이군 퇴근 후에 뭐 할 거예요 롤리나? 그냥 집에서 쉴 거예요 당신은요 오늘 처음으로 라틴 댄스 수업에 갈 거예요 와 춤에 관심이 있으신지 몰랐어요 저는 새로운 무언가를 배우는 것을 좋아해요 아시다시피 저는 지난달에 제빵과 요리를 배웠어요 맞아요 당신의 에너지와 열정은 놀라워요 새로운 무언가를 배우고 있을 때 더 자신감이 생기는 것 같아요 아 성공했을 때 성취감을 얻기 때문인가요? 맞아요 그래서 저는 당신이 새로운 무언가를 배우기를 바라요 사실 스케이트보드를 배울까 생각 중인데 망설이고 있어요 왜요? 그냥 시도해보세요 제 나이에도 그것을 할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걱정마요 배움에는 나이가 없어요 이 글 실전 1-14의 소재는 새로운 것 배우기입니다 라틴 댄스 수업을 들을 예정이라는 남자가 새로운 것을 배우면 자신감이 생긴다고 말하면서 여자에게도 새로운 무언가를 배워보라고 말하는 상황입니다 이에 여자가 스케이트보드를 배울지 망설이고 있다고 하자 남자가 이유를 묻고 여자는 나이 때문에 할 수 있을지 모르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남자의 응답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2번 Don't worry you are never told to run입니다 따라서 실전 1-14의 정답은 2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실전 1-15입니다 다음 상황 설명을 듣고 헬리가 제니에게 할 말로 가장 적절한 것을 고르셔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헬리는 대학생이고 여동생 제니가 있습니다 그녀는 고등학교 1학년입니다 그녀가 중간고사 공부를 할 때 긴장해 보였고 공부 방법을 모르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헬리는 그녀가 학습 자료를 복습하는 것을 도왔고 시험에 나올 수 있는 몇 가지 질문으로 그녀를 테스트했습니다 그의 도움으로 덕분에 제니는 좋은 성적을 받았습니다 이제 기말고사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제니는 헬리가 자신의 공부를 또 도울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헬리는 그녀를 돕고 싶지만 자신의 시험 공부하기에도 몹시 바쁩니다 그래서 헬리는 그녀에게 함께 공부할 반 친구를 찾을 필요가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헬리는 제니에게 뭐라고 말하겠습니까 헬리, 학급에서 함께 공부할 친구를 찾아보는 건 어때? 이 글 실전 1-15의 소재는 시험 공부 준비입니다 중간고사 공부를 할 때 대학생인 헬리가 제니를 도와준 덕분에 좋은 성적을 받게 되자 제니는 기말고사를 위해 헬리가 자신을 또 도와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자신의 시험 준비로 바쁜 헬리는 제니를 도울 수가 없어서 함께 공부할 반 친구를 찾아보라고 제안하려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헬리가 제니에게 할 말로 가장 적절한 것은 5번, Why don't you find a friend to study with in your class입니다 따라서 실전 1-15의 정답은 5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실전 1-16, 1-17입니다 다음을 듣고 물음에 답하시오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청취자 여러분 1-Minute TV의 스티브 존슨입니다 여러분의 집을 청소하는 것이 신나는 일은 아니지만 식품으로 그것을 더 쉽게 만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냉장고 안에 많은 식품이 안전한 천연 세제로 사용될 수 있다는 것을 알고 계셨습니까?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은 레몬입니다 레몬은 여러분의 요리용 스톱과 다른 전기 제품들의 기름기를 제거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하나를 반으로 잘라서 그것을 더러운 곳에 문지르고 물로 헹구십시오 둘째, 식초는 만능 표면 세정제입니다 식초와 물을 동등한 비율로 섞으십시오 그것을 사용해 주방 조리대를 청소하고 창문을 닫고 유리의 물 자국을 제거하십시오 셋째, 케첩은 금속 표면을 청소할 수 있습니다 스테인리스 스틸 물건의 표면에 케첩을 한 겹 바르고 30분 동안 그것을 그대로 두십시오 마지막으로 오이를 사용하여 크레용 자국의 껍질을 문질러 벽에서 그 자국을 지울 수 있습니다 오이집으로 욕실 거울을 닦는다면 그것은 여러분의 거울에 김이 서리는 것을 막을 것입니다 자, 여러분이 다음번에 집 청소를 할 때 화학세제 대신 이러한 품목들을 사용해 보십시오 실전 1-16의 소재는 청소에 사용할 수 있는 식품입니다 남자는 집을 청소할 때 식품을 천연세제로 사용하는 방법을 안내하고 있으므로 남자가 하는 말의 주제로 가장 적절한 것은 1번 청소 용품으로 사용될 수 있는 식품 foods that can be used as cleaning supplies입니다 따라서 실전 1-16의 정답은 1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실전 1-17 언급된 식품이 아닌 것은 레몬, 식초, 케첩, 오이는 언급됐지만 양파는 언급되지 않았으므로 언급된 식품이 아닌 것은 3번 어니언입니다 따라서 실전 1-17의 정답은 3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반드시 기한 4일에 출석 인증을 완료해 주세요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헬로우 에브리원! 여러분, 안녕하세요 대형고등학교 영어담당 지도교사 강성호 영어선생입니다 수능완성영어 오늘의 수업 진도는 실전 모의고사 1회 RC분석 18번부터 45번까지입니다 실전 1-18입니다 다음 글의 목적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학부모님께 아시다시피 다가오는 다음 학기에 본교 학교 명과 교표가 공식적으로 바뀔 예정입니다 하지만 학생들은 기존 교복을 입는 것이 허용될 것이어서 새 학교 이름과 교표가 있는 새 교복을 구매할 필요는 없습니다 저희는 학교 재킷과 셔츠에 있는 기존의 교표를 덮을 새 교표 배치를 제공할 것입니다 이 배치는 다려서 붙인 후 모든 가장자리와 모서리가 단단히 부착되도록 놔두어 식혀야 합니다 다음 주 화요일과 수요일에 이 배치를 배부할 예정입니다 궁금하신 점이나 우려하시는 바가 있으시면 주저하지 마시고 학교 사무실로 연락하세요 교장 폴 우즈드림 이 글 실전 1-18의 소재는 부착용 새 교표 배치 배부입니다 다음 학기부터 학교명과 교표가 바뀌지만 새 교복을 구매할 필요 없이 기존 교복 위에 부착할 수 있는 새 교표 패치 배부와 부착법에 관해 안내하는 글입니다 그러므로 글의 목적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2번 새 교표 패치 배부와 부착법에 대해 안내하려고 합니다 따라서 실전 1-18의 정답은 2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실전 1-19입니다 다음 글에 드러난 마이콜의 신경 변화로 가장 적절한 것은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마이콜의 가족은 배를 타고 한밤중에 클러브에 도착했다 마이콜은 물에 비친 불빛과 그들을 초대한 가족의 집에 가기 위해 그들이 지나가야 했던 운하망에 깜짝 놀랐다 클러브 전체가 아름다운 미술관 같았다 그녀는 그 도시의 아름다움에 말문이 막혔다 그녀는 마치 귀중한 보석으로 지어진 궁전에 있는 것 같았다 그러나 그런 다음 새벽이 밝자 그녀는 퇴락해가는 건물들을 보고 물의 불결함을 냄새 맡고 모든 것이 썩어가고 있는 상태를 직감할 수 있었다 클러브는 그녀의 기대를 끔찍하게 배신했던 것이다 그녀 가족을 초대한 집주인은 세계에서 가장 아름다운 곳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라고 아침식탁에서 말했고 그녀의 오빠들은 동의했다 마이콜은 그들이 그냥 예의바르게 행동하고 있을 뿐이라고 추측했지만 자신의 감정을 숨기고 싶지 않았다 그녀는 얼굴을 찡그리고 집사를 노려보았다 이 글 실전 1-19의 소재는 클러브에 대한 인상입니다 마이콜은 한밤중에 클러브에 도착했고 클러브의 아름다움에 매혹되어 마치 보석으로 지어진 궁전에 있는 것 같이 느꼈으나 날이 밝자 클러브의 퇴락함과 불결함에 자신의 기대가 배신당한 느낌이 들었고 클러브가 세계에서 가장 아름다운 곳이라는 말에 얼굴을 찡그렸다고 언급되었으므로 글에 드러난 마이콜의 심경 변화로 가장 적절한 것은 1번 매혹된에서 실망한 Fascinated부터 Disappointed까지입니다 따라서 실전 1-19의 정답은 1번이 정답이 되어있습니다 실전 1-20입니다 다음 글에서 필자가 좋아하는 바로 가장 적절한 것은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많은 학생들이 친구와 가족으로부터 대학이 어떤지에 관한 이야기를 듣지만 이러한 이야기 중 몇몇은 그들의 대학 성적에 실제로 해를 끼칠 수 있는 잘못된 정보를 포함하고 있다 예를 들어 우리 학생 중 한 명인 앤드류는 최근 수업에 빠졌는데 그것은 그가 늦어지고 있었는데 형으로부터 10분 넘게 늦을 것 같으면 수업에 가려고 애를 쓰지도 말아야 한다고 들어서였다 그는 앤드류에게 교수들은 학생들이 그렇게 늦으면 아무도 수업에 들어오지 못하게 한다고 말했다 이것이 몇몇 수업에서 사실일 수도 있지만 우리 수업에서는 그렇지 않았고 앤드류는 몇몇 매우 중요한 정보를 놓쳤다 그리고 그는 그날이 제출 기한인 과제를 제출하지 못해서 몇 점의 점수 또한 감점당했다 이 이야기의 이 이야기의 교훈은 출석에 관한 교수의 규칙을 알아내어서 그것을 따르라는 것이다 즉 모든 경우에 규칙이 다 같다는 것을 당연하게 여기지 말며 다른 학생의 전문 지식에 의존하지 말라 여러분이 원하는 정보의 원천을 찾아가라 실전 1-20의 소재는 대학생활에 관한 충고입니다 필자는 형의 충고를 듣고 수업에 출석하지 않아 불리익을 받은 앤드류의 사례를 들어 대학생활과 관련해서 다른 사람의 충고에 의존하지 말고 필요한 정보를 직접 확인하라고 언급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필자가 주장하는 바로 가장 적절한 것은 대학생활에 관한 충고를 그대로 따르기보다 직접 정보를 확인하라 입니다 따라서 실전 1-20의 정답은 5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실전 1-21입니다 미추신 피신 이슈 리얼리즌 애티티드 에즈워레스 스마일 이 다음 글에서 의미하는 바로 가장 적절한 것은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영어로 우리는 의심스러운 것에서 비린내가 난다거나 또는 시금쥐 냄새가 난다 김새를 채다 라고 말한다 미시간대학교의 연구자들은 비린내의 의심스러운 속성을 조사했는데 냄새와 감정 사이의 양쪽으로 작용한다는 것을 발견했다 비린내는 우리를 의심하게 만들고 의심스러워하는 것은 우리를 비린내에 더 민감하게 만든다 그래서 그들은 피의 실험자들이 오해의 소지가 있는 정보를 발견하고 그것을 불신하는 능력을 시험했다 그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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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견한 그들이 발견한 바에 따르면 그 냄새로 그 냄새를 그 냄새를 정확하게 지적하는 능력이 더 크다는 것을 발견했다 의심스러운 분위기는 비린내에 대해서만 그들의 반응을 예민하게 했으며 다른 냄새에는 그렇지 않았다 비릿함은 실제로 냄새일 뿐만 아니라 태도이기도 하다 이 글 실전 1-21의 소재는 의심과 비린내입니다 의심스러워하는 것과 비린내 사이에는 연관성이 양쪽으로 작용하여 비린내는 피의 실험자들이 신뢰할 수 없는 정보를 더 의심하게 했고 또한 의심스러운 행동은 피의 실험자들이 비린내에만 더 민감하게 되도록 만들었다는 내용입니다 따라서 밑줄 친 부분이 의미하는 바로 가장 적절한 것은 1. 의심스러워하는 것과 비린내는 밀접한 관계가 있다 Being suspicious and the smell of fish are closely interrelated 디드입니다 따라서 실전 1-21의 정답은 1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실전 1-22입니다 다음 글의 유지로 가장 적절한 것은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 정보에 지정된 저장 장소에 대한 접근성은 여러분이 데이터를 그 위치에 얼마나 잘 보존하는지를 결정할 수 있다 여러분의 데이터와 정보는 접근하고 검색하기 쉬워야 하며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이 정보를 지정된 저장 장소에 둘 가능성이 적다 아마 여러분은 종이 서류를 적절한 파일에 넣고 싶지만 책상을 떠나 오른쪽으로 세걸음 걸어서 팔을 들어 올려 열기 힘든 서랍을 당겨 열고 해당 파일을 찾은 다음 그 정보를 어쨌든 뭔가 더 포함하기에는 너무나 꽉 찬 그 파일 안에 넣는 것은 내키지 않을 것이다 혹은 아마 여러분은 전산 데이터의 업데이트를 위한 파일에 접근하려고 하나의 디렉토리에서 대여섯 개의 아이콘과 파일을 클릭해 들어가기 위한 시간을 드리는 것도 원하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그 모든 노력을 거치는 대신 여러분은 그 정보를 바로 책상 위에 두기로 할 것인데 그것은 그곳에 있으면서 다른 많은 접근할 수 없는 정보 아래에 천천히 묻히게 된다 이 글 실전 1-22의 소재는 자료의 저장 장소입니다 자료 저장 장소의 접근성과 편의성이 좋지 않으면 자료를 손 닿는 곳에 아무렇게나 쌓아놓게 되고 다른 자료에 묻히게 되어 효율적으로 활용하지 못하게 되므로 자료를 저장할 때는 접근과 검색의 용의성을 고려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내용의 글입니다 따라서 글의 요지로 가장 적절한 것은 5번 자료를 보관할 때는 저장과 접근의 용의성을 고려하는 것이 중요하다입니다 따라서 실전 1-22의 정답은 5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실전 1-23입니다 다음 글의 주제로 가장 적절한 것은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1980년대부터 시작하여 조깅하는 사람들의 계층 내에서는 도시 마라톤을 완주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것이 자연스럽게 느껴졌다 그것은 남자다움의 실험일 뿐 아니라 또한 다른 사람들과 함께 신체적인 도전을 받아들이고자 하는 인간의 욕구에 숨차기는 하지만 자랑스러운 상징이기도 했다 조깅하는 사람 대부분의 삶은 농업이나 공업에 힘든 협업을 수반하지 않았고 무리 속에서 달림으로써 그들은 동료애와 일종의 소속감을 느낀과 동시에 자신들의 경쟁 본능도 충족시켰다 그들은 다양한 수준에서 내적 환희와 강렬한 고통을 느낀과 동시에 자신들이 국제적인 엘리트 선수들과 함께 출발점을 공유한다는 점에서 자부심과 특권의식도 느꼈다 도시 마라톤은 매혹적인 도시 정글로의 여행이고 영원에 탐험되지 않은 영역으로의 항해이며 자신의 신체적인 지평의 확장이었다 이와 같은 경주는 관광 명소와 고층 건물 사이에서 더 짧은 거리에 걸쳐 이루어지는 것 조차도 일생일대의 추억이 될 것이었다 이 글 실전 1-23의 소재는 도시 마라톤입니다 도시 마라톤은 남자다움의 시험 동료애 소속감 경쟁적인 본능의 충족 도시의 탐험이라는 경험을 모두 제공하여 조깅하는 사람들이 대거 참여했다는 내용의 글입니다 그러므로 이 글의 주제로 가장 적절한 것은 1번 도시 마라톤이 조깅하는 사람들 사이에서 인기 있었던 이유 The reason city marathons were popular among joggers입니다 따라서 실전 1-23의 정답은 1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실전 1-24입니다 다음 글의 제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고대 올림픽 경기에 일단 가면 방문자들은 매우 가혹한 생활환경을 견뎠다 올림피아는 매우 아름다운 장소였고 매우 조용했지만 그것의 위치는 매우 외딴 곳이어서 고대의 갈 곳 없는 다리 같은 곳이었다 딸랑 여관한 채만 있었고 더 운이 좋은 사람들만 그것을 점유했다 여행자들 중 나머지는 텐트를 지거나 비바람에 노출된 채 야외의 선별된 장소에 머물렀다 경기가 여름에 개최되었는데 그때 날씨는 매우 덥고 건조해서 아무도 강 두 곳에서 씻거나 물을 마실 수 없었는데 그 강들은 완전히 말라 있었다 사람들은 일상적으로 열사병으로 쓰러졌고 그 장소는 책취와 위생시설의 전면 부재로 악취가 진동했다 올림픽 경기를 보는 동안 좌석이 전혀 없었고 오직 대부분의 사람이 서서 지켜보는 풀이 무성한 제방만 있었을 뿐이었다 스테이디엄이라는 단어의 기원은 그리스어 단어 스테이돈에서 파생했는데 그것은 서있는 장소를 의미한다 이글 실전 1-24의 소재는 고대 올림픽 경기입니다 고대 올림픽 경기를 관람하러 가서 관람자들이 견뎌야 했던 매우 열악한 생활 조건을 설명하는 그림으로 글의 제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3번 고대 올림픽 경기 참가 쾌적함과는 거리가 멀었다 Attending The Asian Olympics Far From Comfortable 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실전 1-24의 정답은 3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실전 1-25입니다 다음 도표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은 것은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위의 그래프는 2016년부터 2019년까지 호주의 분기별 전세계에 대한 양고기 수출을 보여준다 1분기와 2분기의 전세계에 대한 양고기 수출은 2016년부터 2017년까지 감소했지만 그것은 2017년부터 2019년까지 증가했다 4분기의 전세계에 대한 양고기 수출이 양고기 수출은 2016년부터 2018년까지 증가했지만 2019년에 10만 톤 미만으로 하락했다 4분기는 2016년부터 2019년까지 전세계에 대한 양고기 수출에서 꾸준한 증가를 보였으며 2019년에 14만 톤이 넘는 수출을 기록했다 2017년부터 2019년까지 4분기는 4개의 분기 중에서 가장 많은 양의 전세계에 대한 양고기 수출을 보였다 그래프에서 다루어진 4년 모두에서 3분기는 4개의 분기 중에서 가장 적은 양의 전세계에 대한 양고기 수출을 보였으며 예외는 2018년이었는데 그때 3분기 수출은 10만 톤보다 적었다 이 글 실전 1-25의 소재는 호주의 양고기 수출입니다 전세계에 대한 양고기 수출에서 3분기가 4개의 분기 중에서 가장 적은 해는 2016, 2018, 2019년이었으며 2017년에는 2분기가 4개의 분기 중 가장 적은 수출을 보였고 또한 2018년에 3분기 수출은 10만 톤이 넘었으므로 도표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은 것은 5번입니다 따라서 실전 1-25의 정답은 5번이 정답이 있습니다 실전 1-26입니다 제인 아담스에 관한 다음 글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은 것은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제인 아담스는 1860년에 일리노이스주의 세러빌에서 태어났다 아담스는 대학을 졸업한 최초의 미국인 여성 중 한 명이었다 지적이고 야심있는 젊은 여성이 이용할 수 있는 기회부지에 좌절하여 그녀는 대학 친구인 엘렌 게이스 스타와 유럽으로 여행을 떠났다 런던에 있을 때 그들은 토인비 홀에 영감을 받았는데 그곳은 대학 교육을 받은 사람들이 자원봉사로 가난한 지역 주민들을 돕는 집이었다 시카고로 돌아오자마자 아담스와 스타는 가난한 사람들을 위한 비슷한 종류의 사회복지관을 설립했다 나중에 그녀는 자신의 지역을 물리적으로 개선하겠다는 동기가 생겼다 시가 쓰레기 관리 상태에 관한 그녀의 보고서를 무시하자 그녀는 쓰레기 수거원으로서의 일자리를 구하기 위해 애썼다 시카고시는 그녀에게 그 일자리를 주지 않았지만 1895년에 그녀를 쓰레기 감시관으로 임명했다 일생 동안 아람스는 최하층 계급의 옹호자였으며 또한 진포족 운동의 지도자였다 1931년 그녀는 노벨 평화상을 받았다 아담스는 11권의 책을 출간했으며 그녀 자신의 자서전이 포함되어 있는데 그것은 여전히 널리 익힌다 이 글 실전 1-26의 소재는 제인 아담스의 생애입니다 쓰레기 관리 상태에 관한 보고서는 시에 의해 무시당했고 그러자 아담스는 쓰레기 수거원의 일자리를 구하려 했다는 언급이 있으므로 제인 아람스에 관한 글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것은 3번입니다 즉 쓰레기 관리 상태에 관한 보고서가 시로부터 주목받았다 이것이 틀린거죠 따라서 실전 1-26의 정답은 3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실전 1-27입니다 페인트 이색클링 드롭오프 이벤트에 관한 다음 안내문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것은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페인트 재활용 기부 행사 무료이며 로렌스 카운티 주민만 참가 가능함 1시 9월 24일 토요일 오전 8시에서 낮 12시까지 장소 마데라 디스트릭 페어그라운즈 B 주차장 다음을 받습니다 가정용 페인트 지분과 컨크리트 밀폐제 접착제 주의 페인트는 밀봉되어 있어야 하고 원래의 제조사 상표가 있는 원래 용기에 들어 있어야 합니다 다음은 받지 않습니다 스프레이 페인트 5갤럼보다 더 큰 용기 기부 전에 부탁드립니다 온라인으로 등록하거나 855-234-8909로 전화주세요 차량의 트렁크에 페인트 재료를 실으세요 기부할 때 부탁드립니다 차량의 트렁크를 열어주세요 행사 요원이 차량에서 페인트 용기를 꺼내도록 해주세요 더 알고 싶으시면 www.recyclepaint.org를 방문해주세요 이 글 실전 1-27의 소재는 페인트 재활용 기부 행사입니다 5갤럼보다 더 큰 용기는 받지 않는다는 언급이 있으므로 안내문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것은 4번 기부하는 페인트 용기의 크기에는 제한이 없다입니다 따라서 실전 1-27의 정답은 4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실전 1-28입니다 헤리티지 소울푸드 쿠크 오프에 관한 다음 안내문의 내용과 일치하는 것은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헤리티지의 소울푸드 요리 경연대회 모든 요리사를 부릅니다 오셔서 여러분의 소울푸드 요리 재능을 보여주세요 참가는 무료입니다 10월 22일 토요일 오전 11시부터 오후 5시까지 헤리슨 커뮤니티 센터 오후 1시까지 음식 제출 부문 앙트레 곁들임 음식 디저트 더 세밀한 세부상 각 부문 1등 수상자에게 상이 있을 예정입니다 요리한 사람들은 심사 시간에 참석할 필요가 없습니다 수상자는 오후 3시 30분에 소울푸드 쿠크 오프 5시까지 질문이 있으시면 3가지 영역에서 1부터 10까지의 적도로 평가된다 정답입니다 따라서 실전 1-28의 정답은 4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정답 실전 1-29입니다 5번이 정답은 그 나무를 쓰러뜨려서 그 새순을 만족스럽게 먹어치운다 물가에 모든 어린 낙엽수들이 굶주린 엘크의 뱃속으로 들어가고 있었기 때문에 비버들은 갉을 것이 없었고 그래서 그들은 사라졌다 자 일단은 5번 워드를 워로 고치십시오 따라서 정답은 5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이 글 실전 1-29의 소재는 늑대의 전멸로 인한 생태계 파괴입니다 5번에 선행하는 명사구 Old Young Deciduous Tree Alongside Water가 주어이고 주어의 핵인 트리즈가 복수형이므로 단수형 동사 워즈를 복수형 동사 워로 고쳐야 합니다 따라서 실전 1-29의 정답은 5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실전 1-30입니다 다음 글의 밑줄 친 부분 제공 문맥상 낱말의 쓰임이 적절하지 않은 것은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충실한 시민과 게으름뱅이로 구성된 인구 집단을 상상해보라 충실한 시민은 자신들을 포함하여 모든 사람이 사용할 수 있는 공공재를 생산한다 사례로 사용하기 위해 그 공공재가 충실한 시민에게 전혀 비용이 들지 않고 생산될 수 있다고 해보자 그들은 그 풍부함을 공유할 뿐 아니라 그것을 만듦으로써 아무것도 잃지 않는다 그렇다 하더라도 충실한 시민은 이 사례에서 자연선택에 의해 선호되지 않을 것인데 왜냐하면 충실한 시민과 게으름뱅이가 그들의 생존이나 번식에서 다르지 않기 때문이다 자연선택은 적합성에서 차이를 요구하므로 인구 집단 내 모든 사람의 적합성을 높이거나 낮추는 것은 전혀 영향이 없다 만약에 그런 가능성이 있어 보이듯이 그 공공재가 생산하는 데 비용이 많이 든다면 충실한 시민은 그 이득을 공유함에도 불구하고 소멸할 것인데 그 이유는 게으름뱅이에 비해 그들의 개인적인 비용이 그들의 적합성을 향상하기 줄이기 때문이다 집단의 이익을 위한 행동은 잘해야 공공재의 생산의 비용이 전혀 들지 않는다면 중간이며 최악의 경우 그 공공재의 생산과 관련된 비용이 얼마라도 있다면 비적응적인 것이다 4번의 인에 시즈는 리디스즈로 고취합니다 따라서 실전 1-30의 정답은 4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이 글 실전 1-30의 소재는 도덕과 자연선택입니다 자연선택은 적합성의 차이를 요구하며 공공재를 생산하는 데 비용이 많이 든다면 그것을 생산하는 비용을 떠맞는 충실한 시민의 적합성은 줄어들 것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4번의 향상하다라는 뜻인 인에 시즈는 적절치 않습니다 줄이다 라는 뜻인 리디스즈와 같은 단어로 바꿨어야 합니다 따라서 실전 1-30의 정답은 4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실전 1-31입니다 다음 비결에 들어간 말로 가장 적절한 것을 고르시오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농구는 상대적으로 과학기술에 대한 의존이 적어서 하키와 같은 게임보다 공간을 더 잘 활용할 수 있다 하키 선수들은 유리 섬유스틱을 사용하고 마찰이 적은 표면 위에서 스케이트를 타고 광범위한 보호장비를 착용하고서 탐험할 자유를 줄이는 속도로 움직인다 결과적으로 하키 선수들은 비교적 득점 기회도 거의 없이 끝에서 끝으로 빠르게 질주하는 경향이 있다 대조적으로 농구는 과학기술을 거의 사용하지 않는다 선수들은 사실상 기술적인 장비에 도움 없이 달리고 점프하고 슈팅한다 그러므로 그 경기의 속도는 기술이 아니라 인간의 가능성에 의해 제한된다 플레이는 과학기술이 허용하는 만큼 빠른 것이 아니라 인간이 움직이는 속도만큼 빠르게 일어난다 이것은 또한 왜 트램펄린 위에서 이루어지는 농구 유형이 그것들의 높아진 수식적 매력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마음을 사로잡지 못하는지를 설명한다 우리는 여전히 농구의 수평적이고 유기적인 특성을 매우 좋아하는데 그것은 그 경기가 활동 공간의 복잡성을 줄이는 기술적인 사이드쇼로 변화되면 손실된다 일단 빈칸에는 3번 Human Possibility를 씁시다 그래서 정답은 3번을 정답으로 하겠습니다 이 글 실전 1-31의 소재는 농구와 기구를 사용하는 다른 스포츠 종목의 차이입니다 농구는 기구를 사용하는 하키나 트램펄린을 사용하는 농구와는 달리 인간의 능력에 의존하여 이루어지는 경기이고 이런 이유로 공간의 활용이 더 잘 이루어지고 보는 사람들이 매력을 느끼게 되는 것이라는 내용의 글입니다 따라서 빈칸에 들어간 말로 가장 적절한 것은 3번 인간의 가능성입니다 따라서 실전 1-31의 정답은 3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실전 1-32입니다 다음 빈칸에 들어간 말로 가장 적절한 것을 고르시오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언어는 우리가 사람들에 대해 생각하는 방식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 사양 전통의 많은 절학자는 인간의 언어가 고유하다고 생각하며 몇몇은 심지어 언어가 우리를 인간이게 하는 데 핵심적이라고 믿는다 아리스토텔레스의 경우 언어구사 능력은 선과 악을 구분하는 데 필수적이어서 그것이 누가 정치 공동체에 속할 수 있는지를 결정했다 데카르트는 동물이 말할 수 없다는 사실로부터 그것들이 생각하지 않는다고 추론할 수 있다고 믿었다 개몽주의 시대 철학자인 칸트는 동물에는 로거스 즉 이성이 전혀 없으며 그렇기 때문에 도덕적인 공동체에 밖에 있다고 결론내렸다 현사학자인 하이데거에게 언어는 세상에서의 우리의 위치에 너무나 중요해서 언어가 없는 존재는 죽을 수가 없고 그저 사라지는 것이었다 이러한 모든 철학자는 언어를 인간의 언어로 정의했고 다른 동물들은 자동으로 제외했다 그들에게 언어는 사고 그 자체와 연결된 것이고 이성의 한가지 표현으로 여겨졌다 빈칸에는 1번 Corrected to thinking itself and viewed as an expression of a reason을 쓰는 게 맞습니다 따라서 실전 1-32의 정답은 1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이 글 실전 1-32의 소재는 언어와 이성입니다 아리스토텔레스는 언어 구사 능력은 선과 악을 구분하는 데 필수적이라고 보았고 데카르트는 동물은 말할 수 없으므로 생각하지 않는다고 보았으며 칸트는 동물이 이성을 전혀 갖추지 않았다고 보았고 하이데거는 언어가 없는 존재는 죽을 수 없고 그저 사라진다고 보았으므로 빈칸에 들어간 말로 가장 적절한 것은 1번 사고 그 자체와 연결된 것이고 이성의 한가지 표현으로 여겨졌다 Connected to thinking itself and viewed as an expression of a reason입니다 따라서 실전 1-32의 정답은 1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실전 1-33입니다 다음 빈칸에 들어갈 말로 가장 적절한 것을 고르시오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대부분의 현행사의 과학은 실험실의 현상 분석이나 설문조사의 즉 평균이나 전형의 설명에 기초하고 있다 이러한 접근법은 우리의 모든 정신적인 변란점이 동시에 작동하는 현실세계의 복잡성을 설명하지 못한다 그것은 또한 우리가 상호작용하는 사람들에 관한 세부적인 내용과 우리가 그들과 상호작용하는 방식이 시장의 힘이나 계급구조만큼이나 중요하다는 결정적인 사실도 놓친다 사회적 현상은 사실상 상품과 돈뿐 아니라 정보 아이디어 혹은 그저 소문도 주고받는 사람들 즉 개인들 간의 수많은 작은 거래로 이루어져 있다 그러한 개별적인 거래에는 금융의 폭락과 아랍의 봄같은 현상을 촉발하는 패턴이 있다 우리는 이러한 미소 패턴을 이해할 필요가 있는데 그 이유는 그것 그러한 패턴이 단순히 사회를 이해하는 고전적인 방식으로 평균하여 수렴되지 않기 고전적인 평균이나 전형 중심의 분석으로는 이해되지 않기 때문이다 빅데이터는 개인간의 수많은 교환 네트워크를 통해 사회의 그 모든 복잡한 면을 볼 수 있는 기회를 준다 일단 빈칸에는 2번 Average out to the classical way of understanding society를 쓰는 것이 맞습니다 따라서 실전 1-33의 정답은 2번이 정답이 되었습니다 이 글 실전 1-33의 소재는 빅데이터와 사회과학입니다 현행 사회과학은 실험실에서의 현상 분석이나 설문조사를 통해 평균이나 전형 설명에 기초하고 있어 현실 속의 개별적인 상호작용의 복잡성이 초래하는 결과를 설명할 수 없으므로 빅데이터를 활용하는 새로운 기법이 요구된다는 글의 내용입니다 빈칸 문장의 앞부분은 수많은 미소 패턴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고 빈칸의 내용은 그 이유를 담고 있습니다 글의 흐름상 그러한 미소 패턴의 이해는 단순히 앞에서 설명한 고전적인 사회 이해 방식인 평균과 전형 중심의 분석으로는 이해될 수 없고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야만 사회의 모든 복잡한 면을 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것이라는 내용이 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빈칸에 들어갈 말로 가장 적절한 것은 2번 사회를 이해하는 고전적인 방식으로 평균하여 수렴되지 Average out to the classical way of understanding society입니다 따라서 실전 1-33의 정답은 2번이 정답되겠습니다 실전 1-34입니다 다음 빈칸에 들어갈 말로 가장 적절한 것을 고르시오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과학과 기술은 어떤 결정에도 쉽게 이용될 수 있다 과학의 난해한 특성, 즉 많은 사람이 그것에 접근하기 어렵다는 것 때문에 과학체계는 독립성과 객관성을 상징하는 수단이 된다 그러한 이유로 과학은 논란이 되는 결정에 사용될 수 있는 근거로 자주 환영받아왔다 그러나 과학과 기술의 발전에는 항상 어느 정도의 불신이 동반되어 왔으며 이는 미래에도 전혀 달라질 것 같지 않다 현대사회에서 기이한 우연의 일치가 일어나는데 그것은 권위있는 인물에 대한 그리고 정부 규제에 대한 두려움과 존중이 상실되면서 기술과 과학 발전의 부정적 영향에 대한 우려 증가가 동반된다는 것이다 환경의 여러 문제, 특정한 과학기술의 도구를 사용한 결과 그리고 모든 사회 문제가 이성적으로 통제되거나 계획을 통해 방지되거나 해결되는 것은 아니라는 인식을 고려할 때 과학과 기술이 더 이상 일반적이고 의심할 여지 없는 신뢰를 누리지 못하는 것은 분명하다 마치 우리의 두려움 감소가 걱정의 증가로 상세되고 있는 것과 같다 빈칸에는 4번 Our decrease in fear is being compensated by an increase in concern 이 들어가는 것이 맞습니다 따라서 실전 1-34의 정답은 4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이 글 실전 1-34의 소재는 과학기술의 발전에 동반되는 불신입니다 현대사회에서 일어나는 기이한 우연의 일치가 권위있는 인물과 정부 규제에 대한 두려움과 존중의 상실이 기술과 과학 발전에 부정적 영향에 대한 증가하는 우려를 동반하는 것이라는 글 충반 내용이 빈칸에 들어갈 내용의 근거가 됩니다 따라서 빈칸에 들어갈 말로 가장 적절한 것은 4번 우리의 두려움 감소가 걱정의 증가로 상세되고 있는 이란 뜻입니다 Our decrease in fear is being compensated by an increase in concern이죠 따라서 실전 1-34의 정답은 4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실전 1-35입니다 다음 글에서 전체 흐름과 관계없는 문장은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토테미즘은 식물, 동물 또는 사물을 개인이나 사람, 집단과 상징적으로 연관시키는 것으로 전통사회의 특징이다 토테미즘에 대한 가장 잘 알려진 분석 중 하나에서 레비스트라우스는 그것이 자연세계가 사회적 차이를 반영하고 만들어내는 방식으로 다른 종과 사물의 집단으로 나뉘는 일반적인 과정이라고 주장한다 그는 토테미즘이라는 용어가 하나는 자연적이며 다른 하나는 문화적인 두 계열 사이에서 이념적으로 제기되는 관계를 포괄한다고 주장하는데 바꾸어 말하면 자연계의 사물이 어떤 부족이나 사회 집단을 나타내거나 그것의 상징적 표현이 된다는 것이다 그 부족은 그 사물의 사용과 그 사물이 상징하는 것에 관한 구성원의 공유된 이해에 의해 인식된다 대부분의 원시 부족들은 문자체계가 없으므로 그들의 과거 사회 제도의 본질에 대해 많은 것을 알아내는 것은 가능하지 않다 따라서 그 사물은 자연적이면서 동시에 문화적 사물이어서 그것의 의미는 그것이 문화적 중요성을 갖는 집단의 사회적 위기의 질서를 전달하는 수단으로서 작용하는 방식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 실전 1-35의 정답은 4번을 정답으로 하겠습니다 이 글 실전 1-35의 소재는 토테미즘에 대한 분석입니다 토테미즘에 대한 정의를 내린 후 레비스트라우스의 토테미즘에 대한 분석을 설명한 글입니다 4번은 원시 부족들에게 문자가 없어서 그들의 과거 사회 제도에 대해 알 수 없다는 내용이므로 전체 흐름과 관계가 없습니다 따라서 실전 1-35의 정답은 4번이 정답이 됐습니다 실전 1-36입니다 주어진 글 다음에 이어질 글의 순서로 가장 적절한 것을 고르시오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그림 엽서 형식은 그것이 있던 시절에 혁명적인 통신기술로 느껴졌다 167년에 처음에는 아무 이미지도 없이 엽서가 도입되기 전에는 누군가와 연락을 주고받는 가장 압도적으로 일반적이었던 방법은 편지였다 B번단락입니다 당연히 편지는 교육의 중심 대상이었다 사람들은 학교에서 올바른 글쓰기, 편지체제, 갖추기 및 글의 관행에 대해 배웠다 사람들이 자신이 알고 있는 것에 대해 확신이 안 가는 경우에는 대중매체에 그것을 적절하게 하는 방법에 관한 많은 에티켓 설명서와 조언이 있었다 실전 1-36 계속 이어집니다 A번단락입니다 대조적으로 엽서는 관련된 형식적이고 교육된 관행의 장치 없이 짧은 메시지를 전달하는 완벽한 수단이었다 그리고 훨씬 더 좋은 것은 그림 엽서로 글을 쓰는 사람들은 자신들의 전원을 더 매력적으로 만들 수 있었다는 것이다 그것은 선물을 보내는 듯한 느낌이 들었지만 노력을 요하는 편지보다 비용이 더 적게 들었다 C번단락입니다 엽서에 사용할 수 있는 이미지들은 엄청나게 다양했는데 지방의 성과 같은 풍경뿐만 아니라 여배우와 다른 유명 인사들, 귀여운 고양이와 강아지, 순수 예술의 복제품이나 대중문화 아이템의 사진 등 사진작가들과 출판업자들이 생각할 수 있는 사실상 거의 어느 주제든 사용 가능했다 혹은 자신의 카드를 주문하거나 제작할 수도 있었다 이 글 실전 1-36의 소재는 그림 엽서가 가져온 변화입니다 주어진 글은 그림 엽서가 처음 도입되었던 1867년 이전에는 편지가 주된 연락수단이었다는 내용입니다 그러므로 주어진 글 다음에는 편지가 주된 연락수단이었을 때 사람들에게 편지쓰기 관행을 가르치는 것이 충시되었다는 내용을 담는 B가 오는 것이 자연스럽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그러한 편지쓰기와 차별된 특징을 지녔던 그림 엽서의 장점을 언급하기 시작하는 A가 와야하고 마지막으로 그림 엽서에 담을 수 있는 다양한 이미지들을 열거하며 장점을 계속 설명하는 C가 오는 것이 가장 자연스럽습니다 따라서 주어진 글 다음에 이어지의 글의 순서로 가장 적절한 것은 2번 B번 A C번입니다 따라서 실전 1-36의 정답은 2번이 정답이 되었습니다 실전 1-37입니다 주어진 글 다음에 이어지의 글의 순서로 가장 적절한 것을 고르시오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출판된 결과의 재현 가능성은 과학연구의 근간이다 객관성은 과학에 매우 중요하며 출판이 허용되기 전에 저자와 관계없이 관찰, 실험, 이론이 점검될 것을 요구한다 C번 단락입니다 실제로 과학적인 것으로 인정받기 위해 결과는 동료들, 다시 말해 그것을 이해하고 검증하며 필요한 경우 수정할 수 있는 연구자들에 의해 검토되고 수용된 논문에서 제시되고 설명되어야 한다 동료 검토가 성공적으로 끝난 후에야 새로운 결과는 출판될 수 있고 과학적 지식에 속하게 된다 실전 1-37 계속 이어집니다 B번 단락입니다 결과적으로 모든 과학 출판물의 집합은 연구자들이 수세기에 걸쳐 공동으로 구축해왔고 끊임없이 발전시키고 있는 공동유산이다 과학의 구조적이고 보편적인 본성을 감안할 때 어떤 연구자든 가능한 한 일찍 그리고 쉽게 모든 과학 출판물에 접근할 수 있어야 한다 A번 단락입니다 불행히도 오늘날에는 그렇지 못한데 그 이유는 대부분의 동료 검토학술지가 과학 논문을 유료화의 벽뒤에서 보유하고 있는 몇몇 주요 출판사의 소유물이기 때문이다 전세계적으로 대다수의 연구 프로그램은 납세자들의 재정 지원을 받는 공적 자금에 의해 지원되기 때문에 연구자들 뿐만 아니라 어느 곳에 있는 어느 사람이나 과학 출판물에 접근할 수 있어야 한다 이 글 실전 1-37의 소재는 과학 출판물에 대한 접근 제한 문제입니다 주어진 글은 출판된 결과의 재현 가능성이 과학 연구의 근간이므로 과학적 연구 결과의 출판이 허용되기 전에 모든 관찰, 실험, 이론이 점검되어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 주어진 글 내용에 대한 부연 설명으로 과학적인 것으로 인정받기 위한 동료 검토 과정의 필요성을 강조한 C가 이어지는 것이 자연스럽습니다 그것의 결과로 모든 과학 출판물은 연구자들이 이루어낸 공동유산이므로 연구자라면 누구나 과학 출판물에 쉽고 빠르게 접근할 수 있어야 한다는 당위성이 언급된 B가 그 다음에 이어져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그러한 당위성이 오늘날 몇몇 주요 출판사의 유료 이용제 방침으로 인해 훼손되고 있음을 기적하며 누구나 과학 출판물에 접근할 수 있다고 주장하는 A가 와야 합니다 따라서 주어진 글 다음에 이어질 글의 순서로 가장 적절한 것은 5번 CBA가 맞습니다 따라서 실전 1-37의 정답은 5번이 정답이 되어있습니다 실전 1-38입니다 글의 흐름으로 보아 주어진 문장이 들어가기에 가장 적절한 것을 고르시오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문화는 사회적 참여와 상호의존의 정도를 확대한다 한 문화에서 사람들이 하는 일의 많은 부분은 다른 사람들과 그리고 실제로 그 문화에 전반적으로 연결되어 있다 심지어 양치적과 같은 겉보기의 사적인 활동도 문화 참여의 한 형태이다 여러분이 선택하는 치약 상표는 시장이 여러분에게 제공하기 위해 생산한 것을 반영하고 만약 여러 상표가 존재한다면 여러분의 선택은 아마도 광고 문구와 같은 문화적 메시지에 의해 형성될 것이다 결과적으로 여러분의 선택은 다른 많은 치약 구매자들의 선택과 결합하여 어떤 상표가 시장에 남는지 그리고 어떤 것이 실패하고 사라지는지를 결정한다 실전 1-38 정답은 3번을 정답을 하겠습니다 실전 1-38 계속 이어집니다 결과적으로 여러분의 선택은 다른 많은 치약 구매자들의 선택과 결합하여 어떤 상표가 시장에 남는지 그리고 어떤 것이 실패하고 사라지는지를 결정한다 이게 정답이죠 그래서 실전 1-38의 정답은 3번이 정답되겠습니다 한 회사가 파산하면 많은 개인이 일자리를 잃고 그들의 가족은 어려움에 직면할 수도 있다 더욱이 양치질은 이를 닦지 않는 자들을 제거하고 우리 모두에게 양치질하려는 선천적인 충동을 남긴 어떤 진화 과정을 통해 우리의 유전자에 주입되어 있는 것이 아니다 반대로 여러분은 아마도 부모님으로부터 그렇게 하도록 배웠기 때문에 양치질을 할 것이고 여러분의 입에서 신선한 냄새가 나고 여러분의 치아가 하얘 보이면 다른 사람들이 여러분을 더 좋아하게 될 것이라고 믿기 때문에 아마도 여러분은 이 관습을 지속할 것이다 이 글 실전 1-38의 소재는 문화의 영향력입니다 주어진 문장은 어떤 일의 결과로 사람들의 선택이 시장에서 살아남을 치약의 상표를 결정한다는 내용입니다 그러므로 주어진 문장은 사람들의 치약 상표 선택이 광고 문구와 같은 문화적 메시지에 의해 형성된다는 내용의 문장 다음에 올 수 있고 그 뒤에 실패한 치약 회사의 파산이 미치는 영향을 언급한 내용이 이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주어진 문장이 들어가기에 가장 적절한 것은 3번입니다 따라서 실전 1-38의 정답은 3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실전 1-39입니다 글의 흐름으로 보아 주어진 문장이 들어가기에 가장 적절한 것을 고르시오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오늘날 실제로 산업화된 국가에서 지적 재산에 의해 창출되는 무형 자산을 보호하는 근거는 본질적으로 공리주의적인데 이는 이것이 모든 사람에게 이익을 가져올 것이라는 가정에서 공리성이 혁신의 촉진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한 조각의 빵과 같은 물리적인 사물과 달리 어떤 것을 만드는 방법에 대한 지식은 다른 사람들이 그것을 사용하는 것을 제한하지 않고 한 사람에 의해 사용되거나 소비될 수 있다 그렇다면 다른 사람들과 지식을 공유하는 것은 한 조각의 빵을 공유하는 것과 달리 여러분이 가진 양을 줄이지 않는다 하지만 그것은 만약 여러분이 어떤 것을 아는 유일한 사람이거나 여러분이 알고 있는 것을 다른 사람들이 사용하지 못하게 차단하는 것이 허용되는 경우라면 여러분이 가지고 있었을지도 모르는 이점을 감소시킬 수도 있다 일단 실전 1-39의 정답은 3번을 정답으로 하겠습니다 실전 1-39 계속 이어집니다 하지만 그것은 만약 여러분이 어떤 것을 아는 유일한 사람이거나 여러분이 알고 있는 것을 다른 사람들이 사용하지 못하게 차단하는 것이 허용되는 경우라면 여러분이 가지고 있을지도 모르는 이점을 감소시킬 수도 있다 이게 정답이죠 그래서 실전 1-39의 정답은 3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문제는 가능한 한 가장 광범위하게 새로운 지식이 보급되면 최대의 경제적 효율성에 기여하지만 모든 사람이 새로운 지식을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다면 반면가들은 그것을 생산하는 데 투자할 동기가 거의 없다는 것이다 다양한 형태의 지적재산은 지식을 공유된 공공재에서 사적인 재화로 전환함으로써 보통 일시적으로 그러한 공유를 중단시킨다 다시 말해서 지적재산은 희소성이 전혀 필요하지 않는 곳에서 희소성을 만들어낸다 이 글 실전 1-39의 소재는 지식 공유와 지적재산권입니다 주어진 문장은 하웨버로 시작하므로 3번 앞문장에서 언급된 sharing knowledge with others입니다 따라서 주어진 문장이 들어가기에 가장 적절한 것은 3번이죠 따라서 실전 1-39의 정답은 3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실전 1-40입니다 다음 글의 내용을 한 문장으로 요약하고자 한다 빈칸 A, B에 들어간 말로 가장 적절한 것은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한 집단의 사람들에게 도넛이나 초콜릿 아이스크림 중 하나를 제공한다고 상상해보라 그 집단은 전반적으로 아무래도 좋다는 입장인데 이는 집단의 절반이 도넛을 선택하고 나머지 절반은 초콜릿 아이스크림을 선택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제 3번째 선택지가 도입되고 이것에는 그것이 생선맛 아이스크림인 상황을 상상해보라 다른 2가지 선택지보다 덜 선호되는 이 선택지의 도입은 도넛과 초콜릿 아이스크림 사이에서의 사람들의 선택을 바꿀 수 있다 유인효과는 원치 않는 선택지가 그것에 가장 가깝게 비교되는 선택지를 더 매력적으로 보이게 하여 사람들이 상대적으로 더 나은 선택지를 선택하게 할 때 발생한다 이 경우에는 그것이 초콜릿 아이스크림이다 이것이 그렇게도 흥미로운 효과인 이유의 핵심은 3번째 선택지가 불쾌한 것이고 그리하여 부적절하다는 것이다 아무도 생선맛 아이스크림을 절대 선택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모든 사람은 초콜릿 아이스크림을 원하는지 도넛을 원하는지에 대해 여전히 결정을 내리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이다 하지만 갑작스럽게 생선맛 아이스크림 때문에 초콜릿 아이스크림이 더 매력적으로 보인다 실전 1-40 계속 이어집니다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기존 선택 세트에 덜 호감을 주는 선택지를 추가하는 것은 사람들이 처음에 세트에서 그것의 대안이 될 수 있는 선택지를 선택할 가능성을 증가시킨다 이글 실전 1-40의 소재는 유인효과의 개념입니다 비슷한 선호도를 갖는 도넛과 초콜릿 아이스크림이 선택지인 상황에서 생선맛 아이스크림을 선택지로 추가하게 되면 생선맛 아이스크림과 초콜릿 아이스크림이 대비되면서 사람들이 도넛보다 초콜릿 아이스크림을 선택할 가능성이 높아지는 현상을 설명한 글입니다 즉 생선맛 아이스크림이라는 호감이 덜한 선택지가 추가됨으로써 그것의 대안이 될 수 있는 초콜릿 아이스크림이 선택될 가능성이 높아지는 유인효과에 대한 설명입니다 따라서 빈칸 A에는 favorable, 빈칸 B에는 alternative가 들어가는 것이 가장 적절합니다 따라서 실전 1-40의 정답은 5번이 정답이 되어있습니다 실전 1-41에서 42번입니다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과학소통 문제의 가장 그럴듯한 이유는 과학에 대한 대중에 제한된 이해력이다 대중은 과학에 대해 조금 알고 있을 뿐이다 우리가 자주 상기하는 것은 대중 중 약 절반이 지구가 하루가 아니라 1년 동안 태양 주위를 궤도를 그리며 돈다는 것을 이해한다는 것 4분의 1 미만이 질소가 지구 대기에서 가장 흔한 기체라는 것을 이해한다는 것 10% 미만이 의학 테스트 결과를 평가할 때 참대 거짓 양성 비율을 결정하는데 필수적인 2 곱하기 2 분할표를 이해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과학자가 기후변화나 원제력 같은 복잡한 문제를 설명하라고 할 때 과학자가 말하는 것을 대중 구성원이 이해할 것이라고 어떻게 기대할 수 있겠는가 실전 1-41에서 42번 계속 이어집니다 한층 더 중요한 것은 대중 구성원은 과학자가 생각하는 방식대로 생각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그들은 위험성에 대해 적절한 판단을 내리는데 필수적인 신중하고 의식적이며 분석적인 정보처리 출처를 배제하고 빠르고 직관적이며 감정에 이끌리는 정보처리 출처에 의존한다는 것이다 결과적으로 그들은 더 감정적으로 경황되는 재난 예를 들어 테러리스트 공격의 규모는 과대평가하고 더 중대하지만 시간적으로 혹은 감정적으로 더 멀리 떨어진 재난 예를 들어 인간이 초래한 기후변화의 영향은 무시하는 경향이 있다 그들은 또한 동료의 의견을 신뢰하는 것처럼 결함이 있는 경험적 지식에 의존할 가능성이 더 높은데 그것은 곧 자기 강화적인 양극화 상태를 억제할, 촉발할 수 있는 형태의 추론이다 이 글 실전 1-41에서 42의 소재는 과학에 대한 대중의 이해력입니다 실전 1-41번, 윗글의 제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과학에 대한 대중의 제한된 이해력과 과학자의 사고방식과 다른 대중의 사고방식으로 인하여 과학자가 대중과 소통하는 데 어려움이 있음을 설명한 글입니다 따라서 글의 제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4번 과학자가 대중과 소통하기 어려운 이유 Why it is hard for scientists to communicate with the public입니다 따라서 실전 1-41의 정답은 4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실전 1-42번, 밑줄신 A2 중에서 문맥상 낱말의 쓰임이 적절하지 않은 것은 대중이 동료 의견에 대한 신뢰와 같은 결함있는 경험적 지식에 의존하는 경향은 자기 강화적인 양극화 상태를 촉발할 수 있는 추론의 형태가 될 수 있다는 그러한 것이 글의 흐름이므로 2번의 인히비트를 트리거와 같은 낱말로 고쳐야 합니다 따라서 실전 1-42번의 정답은 5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실전 1-43에서 45번입니다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A 단약입니다 구웰프 대학교 캐나다 연구원 크리스토퍼 찰스는 캄보디아에 있는 리서치 디벨로먼트 인터내셔널의 두 연구원의 도움을 받아 캄보디아 사람들이 그들의 철분 결핍을 극복하도록 돕는 프로젝트를 맡았다 이 결핍은 빈혈증으로 이어졌고 관련된 문제로 두통과 유아의 뇌의 발달 장애가 더불어 발생했다 그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쉬워 보였는데 그것은 그들의 식단에 철분을 더 많이 넣는 것이었다 D번 달락입니다 하지만 그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어려운 것으로 드러났다 캄보디아 사람들은 붉은 고기를 살 여유가 있을 정도로 부유하지 못했다 사실 철분 결핍은 약 35억 명의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치는데 빈곤으로 인한 질병이다 캄보디아 사람들이 철제 냄비로 요리를 한다면 그것은 효과가 있겠지만 그들은 철제 냄비가 무겁고 비싸다고 생각하여 그것들을 사용하지 않으려고 했다 음식을 요리하는 동안 요리 냄비에 철 조각을 넣는 것도 효과가 있을 수 있지만 캄보디아 사람들은 원형과 같은 디자인을 싫어했다 실전 1-43에서 45번 계속 이어집니다 D번 달락입니다 다행히도 철스 씨는 캄보디아 사람들이 실제로 좋아하는 디자인 즉 그들이 행운을 가져다주는 것으로 믿는 물고기 디자인을 생각해냈다 철스 씨는 어느 날 밤에는 제가 저를 어떤 상황에 처하게 한 것인지 의아했습니다 제가 있는 이 마을에는 수돗물도 없고 전기도 없고 컴퓨터를 사용할 방법도 없었거든요 라고 말했다 그는 우리는 일정치 않은 어떤 보기 흉한 금속 조각은 효과가 없을 것임을 알았고 그리하여 매력적인 아이디어를 생각해내야 했습니다 그것은 소셜 마케팅의 과제가 되었습니다 라고 덧붙였다 C번 달락입니다 철제 행운의 물고기 디자인은 효과가 있었다 찰스 씨가 말했다 길이 7.6cm에 약 200g인 철제 물고기는 철분을 강화하기 위해 물이나 스프에 넣고 최소한 10분 동안 끓임으로써 효과를 냅니다 우리는 대단한 결과를 얻고 있는데 빈혈증이 크게 줄어드는 것 같고 마을 여성들은 기분이 좋고 어지럼증도 없고 두통도 줄어들었다고 말합니다 철제 물고기는 믿을 수 없을 정도로 효과적입니다 그 철제 물고기는 캄보디아 사람들을 구하고 그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킬 것이다 찰스 씨는 중요한 교훈을 실제로 얻었다고 말했다 여러분은 세상에서 가장 좋은 치료책을 갖고 있을 수 있지만 사람들이 그것을 사용하려 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의미가 없을 것입니다 이 글 실전 1-43에서 45번의 소재는 캄보디아 사람들의 빈혈증 극복을 도운 인물입니다 화면을 멈추고 단어를 정리해 보세요 실전 1-43입니다 주어진 글 A에 이어질 내용을 순서에 맞게 배열한 것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주어진 글 A는 캐나다 구엘프 대학교의 연구원인 크리스토퍼 철스가 캄보디아 사람들의 철분 결핍 극복을 돕는 프로젝트를 맡아서 그들의 식단에 철분을 더 많이 넣는 일을 수행해야 했다는 내용입니다 A 다음에는 그 문제의 해결이 어려웠던 몇몇 이유가 언급된 D가 이어지는 것이 자연스럽습니다 그 다음에는 그러한 어려움을 딛고 크리스토퍼 철스가 해결책을 생각해내는 상황을 설명한 B가 이어지는 것이 자연스러우며 마지막으로 크리스토퍼 철스의 해결책이 성공을 거두면서 얻게 된 교훈을 설명한 C가 오는 것이 자연스럽습니다 그러므로 A에 이어질 내용을 순서에 맞게 배열한 것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4번 D번, B번, C번입니다 따라서 실전 1-43의 정답은 4번이 정답이 되어있습니다 실전 1-44입니다 밑줄신 A, E 중에서 가르치는 대상이 나머지역과 다른 것은 2번은 The Iron Parts를 가르치고 나머지는 모두 캄보디아 사람들을 가르칩니다 따라서 실전 1-44의 정답은 5번이 정답이 되어있습니다 실전 1-45입니다 윗글에 관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요리 냄비에 철 조각을 넣는 것이 효과가 있을 수 있지만 캄보디아 사람들은 원형 디자인을 싫어했다고 했으므로 글의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5번입니다 따라서 실전 1-45의 정답은 5번이 정답이 되어있습니다 여러분 반드시 기한 4일에 출석 인증을 완료해주세요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Hello everyone! 여러분 안녕하세요 대원고등학교 영어담당 지도교사 강성호 영어선생님입니다 수능완성 영어 오늘의 수업 진도는 실전모의구사 2회 듣기분석 1번부터 17번까지입니다 실전 2-1입니다 다음을 듣고 여자가 하는 말의 목적으로 가장 적절한 것을 고르시오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학생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학생보건센터의 켈리 브라운입니다 여러분은 눈이 건조해지고 피곤하고 따갑다고 자주 느끼십니까?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좋은 눈 건강을 유지하기 위한 몇 가지 조언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선글라스를 쓰십시오 선글라스는 단순한 패션 액셀서리가 아닙니다 좋은 선글라스는 해로운 자외선을 차단할 수 있습니다 둘째, 컴퓨터나 스마트폰 화면에 과도하게 노출되는 것을 피하십시오 이러한 기기는 여러분의 눈을 블루라이트에 노출시킵니다 여러분은 20대 20대 20 법칙을 들어보셨습니까? 여러분의 눈에 휴식을 주기 위해 20분마다 20초 동안 20피트 떨어진 곳을 바라봐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눈검사를 위해 안과의사를 정기적으로 방문해야 합니다 여러분이 이 조언에 따라서 평생의 눈 건강을 즐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글, 실전 2-1의 소재는 눈 건강을 유지하는 방법입니다 학생들에게 눈 건강을 유지하는 방법을 알려주는 내용이므로 여자가 하는 말의 목적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4번 눈 건강을 유지하는 방법을 알려주려고 합니다 따라서 실전 2-1의 정답은 4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실전 2-2입니다 대화를 듣고 남자 의견으로 가장 적절한 것을 고르셔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해일리 매우 걱정스러워 보이는구나 무슨 일이야? 그룹 토의를 위해 이 역사서를 읽어야 하는데 이해가 쉽지 않아 유감이구나 사실 역사는 나에게 정말 어려워 너는 역사를 좋아하지 그렇지? 응, 한가할 때 전기를 읽어봐 그게 무슨 뜻이야? 전기를 읽는 것은 네가 역사를 이해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어 정말? 나는 프랭클린 루즈벨트와 앨버트 앤슈테인의 전기를 읽었는데 그들에 대한 이야기는 내가 20세기 초의 상황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됐어 아, 그렇게 역사를 배웠구나 응, 전기는 내가 역사적 사실을 더 잘 이해하도록 도움을 줬어 일리가 있네 그러면 나도 전기를 좀 읽어야겠다 내가 원한다면 내 책을 빌려도 돼 좋아, 고마워 이 글 실전 2-2의 소재는 전기읽기입니다 역사가 자신에게 정말 어렵다고 말하는 여자에게 남자는 전기를 읽는 것이 역사적 사실을 더 잘 이해하도록 도움을 줄 수 있다며 전기를 읽어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남자의 의견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2번 전기를 읽는 것은 역사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된다입니다 따라서 실전 2-2의 정답은 2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실전 2-3입니다 대화를 듣고 두 사람의 관계를 가장 잘 나타낸 것을 고르시오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잭슨씨, 안녕하세요 제니퍼씨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여기에 선생님을 초대하게 되어 매우 신이 나네요 저는 작업하면서 당신의 쇼를 자주 들어요 열렬한 팬이죠 정말요? 과분한 말씀입니다 어제 플라자센터에서 사인회를 하셨다고 들었습니다 네, 저의 팬들을 직접 만날 수 있는 훌륭한 기회였어요 아주 멋진 시간을 보냈어요 선생님의 새 만화를 위한 행사였음이 틀림없군요 그 만화에 대해 좀 더 말씀해 주시겠어요? 제목은 UNI고 이 만화를 위해 완전히 새로운 캐릭터를 만들었어요 흥미롭게 들리네요 저는 선생님의 첫 번째 만화인 The River가 영화로 만들어질 것이라고 들었어요 네, 빨리 그것을 보고 싶어요 저도 그래요 우리 라디오 청취자들이 지금 많은 질문을 보내고 있어요 대답할 준비가 됐어요 좋아요, 짧은 광고 후에 질문에 답을 하겠습니다 채널을 고정해 주세요 이 글, 실전 2-3의 소재는 라디오 쇼에 출연한 만화가입니다 라디오 쇼에 특별 손님을 초대하여 쇼를 진행하고 있는 여자와 새 만화 작품을 위한 행사로 팬들과 만나는 사인회를 열었고 새 만화에서 완전히 새로운 캐릭터를 만들었으며 자신의 첫 번째 만화가 영화로 만들어지는 것을 빨리 보고 싶다고 말하는 남자의 대화입니다 따라서 두 사람의 관계로 가장 잘 나타낸 것은 5번 라디오 쇼 진행자와 만화가입니다 따라서 실전 2-3의 정답은 5번이 정답이 되어 있습니다 실전 2-4입니다 대화를 듣고 그림에서 대화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것을 고르시오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소피아, 지난 주말에 가족 캠핑 여행은 어땠어? 환상적이었어 내가 찍은 사진 중 하나를 보여줄게 좋아 주머니 셔츠를 입고 있는 이 여자가 내 엄마시니? 응, 엄마는 양팔을 들고 캠핑하게 되어 얼마나 행복한지를 표현하고 계셔 그녀 뒤에 있는 별들이 그려진 텐트가 마음에 들어 설치하기 어렵지 않았니? 아니, 우리는 그것에 대한 설명 동영상을 봤기 때문에 쉬웠어 잘 됐네 모자를 쓰고 배낭을 메고 있는 이 남자가 내 아빠임에 틀림없구나 응, 아빠 뒤에 주차된 이 캠핑카 어때? 멋지다 너희 아빠가 운전하셨니? 캠핑장까지 거의 5시간이 걸려서 부모님이 교대로 운전을 하셨어 그렇구나 아, 캠핑 의자 옆에 축구공을 들고 있는 이 소년은 누구니? 너는 형제 자매가 없잖아 내 사촌이야 우리 가족과 함께 처음으로 캠핑을 갔기 때문에 무척 신이 났어 내 가족이 좋은 시간을 보낸 것 같구나 이 글 실전 2-4의 소재는 가족 캠핑 사진 보여주기입니다 대화에서 남자가 캠핑 의자 옆에 축구공을 들고 있는 소년이 누구인지 묻고 있는데 그림에서 소년이 들고 있는 것은 낚시대입니다 따라서 그림에서 대화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은 것은 5번입니다 따라서 실전 2-4의 정답은 5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실전 2-5입니다 대화를 듣고 여자가 할 일로 가장 적절한 것을 고르시오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여보, 아직 사무실에 있어요? 지금 집에 가는 길이에요 오늘 발표는 어땠어요? 성공적이었어요 나를 위해 당신이 찾아준 자료가 유용했어요 잘됐네요 당신 발표가 끝났으니 마음이 홀가분하겠어요 네, 오늘 저녁으로 무엇을 만들까요? 어제 해산물 시장에서 산 새우가 많이 있어요 아, 잊을 뻔했어요 상하기 전에 오늘 먹어야 할 것 같은데 우리가 다 먹을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러면 당신 언니에게 전화해서 언니 부부가 저녁 식사에 올 수 있는지 물어보는 게 어때요? 좋은 생각이에요 내가 언니에게 지금 전화할게요 좋아요 그러면 내가 후식으로 과일과 쿠키를 좀 살게요 좋아요 곧 봐요 이 글 실전 2-5의 소재는 언니에게 전화하기입니다 남자가 여자의 언니에게 전화를 해서 언니 부부가 저녁 식사에 올 수 있는지 물어보는 게 어떻겠냐고 하자 여자는 좋은 생각이라며 자신이 언니에게 전화를 하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여자 관리에도 가장 적절한 것은 2번 언니에게 전화하기입니다 따라서 실전 2-5의 정답은 2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실전 2-6입니다 대화를 듣고 남자가 지불할 금액을 고르쇼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어떻게 도와드릴까요? 안녕하세요 제 아이들을 위한 텀블러를 찾고 있어요 이 스탠리스 스틸 텀블러를 추천해요 가벼워요 마음에 드네요 이 모델은 얼마인가요? 두 가지 사이즈로 나와요 작은 사이즈는 12달러이고 큰 것은 20달러에요 작은 것으로 두 개 주세요 좋아요 빨대 필요하세요? 스탠리스 스틸 빨대가 있어요 재사용할 수 있어서 플라스틱 쓰레기를 줄일 수 있어요 그거 좋네요 얼마인가요? 빨대 3개짜리 세트는 6달러이고 10개짜리 세트는 16달러에요 3개는 충분하지 않을 것 같아요 10개짜리 세트를 살게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작은 사이즈 텀블러 2개와 10개짜리 빨대 세트 하나네요 맞아요 웹사이트에서 다운로드한 이 쿠폰을 쓸 수 있나요? 물론이죠 총액에서 10% 할인을 받으실 수 있어요 좋군요 신용카드로 결제할게요 신용카드를 여기에 넣어 주세요 이글 실전 2-6의 소재는 텀블러와 빨대 구매입니다 남자는 12달러짜리 텀블러 2개와 16달러짜리 빨대 세트 하나를 사기로 했고 전체 비용에서 10% 할인 받는다고 했으므로 남자가 지불할 금액은 3번 36달러입니다 따라서 실전 2-6의 정답은 3번이 정답이 되어있습니다 실전 2-7입니다 대화를 듣고 여자가 농구 시합을 관람하러 갈 수 없는 이유를 고르시오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안녕 무슨 일이야 루시 너 오늘 내 농구 경기 보러 올 거지? 미안해 제이든 오늘 갈 수가 없어 오 그래? 왜 그런데? 엄마가 전화해서 오늘 늦게까지 근무해야 한다고 하셨어 그러니까 내가 엄마를 도와드려야 할 게 있다는 거구나 응 엄마는 나에게 우리 개 에이프릴을 돌봐달라고 부탁하셨어 농구 경기 동안 개를 집에 혼자 둘 수는 없어? 개는 혼자 집에 있을 수 있어 그건 문제 없어 하지만 내가 개를 병원에 데려가야 해 개가 어디 아파? 응 그래서 엄마가 개를 위해 동물병원 예약을 해놓으셨어 그렇군 오늘 경기는 중요한 게임이지 응 아주 큰 게임이야 내가 이겼으면 좋겠어 이 글 실전 2-7의 소재는 농구 시합을 관람하러 갈 수 없는 이유입니다 여자가 자신에게 에이프릴을 돌보아야 한다고 하자 남자가 반려견을 집에 홀로 둘 수 없냐고 물었습니다 여자는 반려견이 혼자 있을 수 있지만 반려견이 아파서 엄마가 동물병원에 예약해 두었다고 대답을 했습니다 따라서 여자가 농구 시합을 관람하러 갈 수 없는 이유는 5번 반려견을 동물병원에 데려가야 해서입니다 따라서 실전 2-7의 정답은 5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실전 2-8입니다 대화를 듣고 K-Culture 페스티벌에 관해 언급되지 않은 것을 고르시오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주슈아 이 웹사이트를 봐여 K-Culture 축제가 시작되었어요 한국 문화에 관한 거네요 멋지네요 그럼 우리가 여기 한국에 있는 동안 방문할 수 있는 건가요? 네 지난 금요일인 9월 2일에 시작했고 9월 25일에 끝나요 기막히게 좋네요 어디서 열리죠? 남산골 한옥마을에서요 명동 근처 남산 북면에 있어요 우리 호텔에서 거기에 걸어서 갈 수도 있을 거예요 완벽하네요 거기서 무엇을 할 수 있나요? 어디 보자 한국의 전통 의상을 입어보고 떡을 만들고 한국의 전통 다도에 대해 배울 수 있네요 오 우리는 거기에 가야겠네요 물론이죠 역동적인 체조와 K-POP 춤 동작이 곁들여진 특별한 태권도 공연도 있다고 하네요 그거 정말 멋질 것 같아요 티켓은 어떻게 구하죠? 온라인으로 예약해야 해요 지금 해봐요 이 글 실전 2-8의 소재는 한국 문화 축제입니다 행사 기간, 행사 장소, 체험 활동, 특별 공연 다 언급됐죠 하지만 4번 초대 가수로 언급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실전 2-8의 정답은 4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실전 2-9입니다 2022 프랭클린 페인팅 컨테스트에 관한 다음 내용을 듣고 일치하지 않는 것을 고르시오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학생 여러분 미술교사 케빈 존슨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아시다시피 우리 학교는 2013년부터 개교기념일을 기념하기 위해 프랭클린 그림 그리기 대회를 개최해 왔습니다 올해 2022 프랭클린 그림 그리기 대회는 6월 17일 다음주 금요일에 개최될 예정입니다 지난 2년 동안 이 행사는 온라인으로 개최되었고 참가자들은 집에서 그림을 그려 학교 웹사이트에 개시했습니다 올해에는 참가자들이 관리동 앞 학교 잔디밭에서 그림을 그릴 것입니다 참가자들은 제공될 예정인 종이를 제외하고 자신의 수채와 용품을 가져와야 합니다 그림의 주제는 대회 당일에 발표될 것입니다 다음주 수요일까지 학교 웹사이트에서 참가 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이번 행사에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가를 마음으로부터 환영합니다 이 글 실전 2-9의 소재는 교내 그림 그리기 대회 안내입니다 그림 주제는 대회 당일에 발표될 것이라고 했으므로 다만 이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것은 4번 그림의 주제는 대회 하루 전날 공지된다입니다 따라서 실전 2-9의 정답은 4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실전 2-10입니다 다음 표를 보면서 대화를 듣고 여자가 주문할 주방 저울을 고르시오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여보 뭘 사려는 거예요? 새로운 주방용 저울이요 우리 것이 작동을 멈췄어요 놀랍지 않네요 정말 오래되었어요 어떤 스타일로 사려고 해요? 디지털 저울로요 이 목록에 5개 중 하나를 고르려고 하고 있었어요 어디봐요 이 검은색도 괜찮지만 은색이 더 좋아요 네 저도요 이건 어때요? 이건 15kg까지 무게를 재요 그건 필요 없어요 그래서 비싼 것일 수도 있어요 우린 10kg까지는 재는 것을 사면 되겠잖아요 좋은 지적이네요 그것들이 더 작기도 해서 좋네요 표면 소재는 어때요? 이 유리로 된 것이 정말 멋져 보이네요 네 하지만 스테인리스 스틸이 우리 다른 주방 가전제품과 어울릴 거예요 좋아요 그럼 스테인리스 스틸 저울로 합시다 그럼 남은 이 두 개 중에 이걸 고르는 건 어때요? 이게 더 싸요 좋아요 지금 바로 그것을 주문할게요 이 글 실전 2-10의 소재는 주방 저울 구매입니다 은색이고 10kg까지 무게를 재일 수 있으며 표면 소재가 스테인리스 스틸인 모델은 C와 D인데 이 두 개 중에서 더 비싼 것을 골랐으므로 여자가 주문할 주방 저울은 3번입니다 따라서 실전 2-10의 정답은 3번이 정답이 있습니다 실전 2-11입니다 대화를 듣고 여자의 마지막 말에 대한 남자의 정답으로 가장 적절한 것을 고르셔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여보 우리 거실 전등이 너무 어두신 침하지 않아요? 네 LED 전등 같은 더 밝은 것으로 사야겠어요 그것들이 훨씬 더 경제적이기도 하죠 그럼 인터넷으로 몇 개 주문할게요 그것들이 설치가 쉽다고 들었어요 그것들을 설치할 수 있겠어요? 문제 없어요 그렇게 어렵지 않을 거예요 이 글 실전 2-11의 소재는 거실 전등 교체입니다 남자가 거실 전등을 LED 전등으로 구매하는 것이 좋겠다고 하자 여자는 인터넷으로 주문할 테니 설치할 수 있겠냐고 남자에게 묻고 있습니다 따라서 남자의 정답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2번 No problem, it shouldn't be that difficult 그렇게 어렵지 않다 이게 정답이 되겠죠? 따라서 실전 2-11의 정답은 2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실전 2-12입니다 대화를 듣고 남자의 마지막 말에 대한 여자 응답으로 가장 적절한 것을 고르셔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안녕 벨라, 경제학 시험 공부는 많이 했니? 그래, 하지만 아직도 이해가 안 가는 것들이 좀 있어 지난 수업 시간에 브라운 교수님이 우리에게 질문이 있으면 이메일을 보내도 된다고 하셨어 정말? 그러면 나는 교수님께 도움을 청해야겠어 이 글 실전 2-12의 소재는 경제학 시험 준비입니다 여자가 경제학 시험 공부를 하다가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있다고 걱정을 하자 남자는 지난 수업 시간에 교수님이 질문이 있으면 이메일로 보내도 된다고 하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여자 응답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2번 Really, then I should ask her for help 가 정답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실전 2-12의 정답은 2번이 정답이 되었습니다 실전 2-13입니다 대화를 듣고 남자의 마지막 말에 대한 여자 응답으로 가장 적절한 것을 고르시오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스티브, 뭐 읽고 있어? 재미있어? 하는 것 같대 안녕, 이벌? 이것은 훌륭한 책이야 The Future of Science라고 해 엄청 두껍네, 꽤 어려워 보이네 내가 생각하는 것만큼 어렵지 않아 작가가 과학자이지만 마치 자신의 딸과 대화하는 것처럼 썼어 그래서 그 표현이 이해하기 쉬워 그건 정말 멋지네 그 책에 대해 어떻게 알게 되었니? 우리 과학선생님이 수업시간에 추천해 주셨어 나는 그것을 학교 도서관에서 대출했어 그 책도 좋겠지만 나는 역사에 더 관심이 있어 하지만 재미있는 역사책을 찾는 게 쉽지 않아 이봐, 학교 도서관에 있는 전문가 추천 코너에 대해 알고 있니? 그것에 대하여 학교 게시판에서 포스터를 봤는데 아직 살펴보지는 않았어 거기로 가봐, 역사책 코너가 있는 걸 봤어 오, 그래? 그럼 다 주제별로 정리하게 된 거야? 응, 그것에서 마음에 드는 것을 틀림없이 찾을 수 있을 거야 잘 됐네, 좋은 역사책이 있는지 확인해 볼게 이 글, 실전 2-13의 소재는 도서관에서 마음에 드는 역사책 찾기입니다 좋은 역사책을 찾고 싶은 여자에게 남자는 학교 도서관에 전문가 추천 코너가 있고 거기에 역사책 코너가 있어서 마음에 드는 책을 틀림없이 찾을 수 있을 거라고 했으므로 여자의 응답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3번 Great! I will check if they have some good history books가 정답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실전 2-13의 정답은 3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실전 2-14입니다 대화를 듣고 여자의 마지막 말에 대한 남자의 응답으로 가장 적절한 것을 고르시오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클라크 선생님 안녕 앤드류 얘기하고 싶은 거라도 있니? 네, 이번 주 금요일 방과 후에 작가와의 대화 행사에 참석하고 싶어요 학교 홈페이지에 등록했니? 이미 마감 시간이 지났는데? 네, 하지만 대기자 명단에 있어요 선착순이던데요 오, 대기자 명단에 2명이 있는 걸 봤어 그들 중 한 명이 너구나 네, 대기자 명단에 제가 첫 번째예요 학생들이 컴퓨터를 사용해야 해서 이 행사는 컴퓨터실에서 열리게 된단다 오, 그래서 제한이 있는 거군요 그래, 컴퓨터가 30대 밖에 없어서 누군가 취소하면 참석할 수 있어 알아요, 하지만 아무도 취소하지 않을 것 같아요 음, 내가 얼마나 가고 싶은지 알 수 있겠어 그렇다면 말이지 너와 대기자 명단에 있는 다른 사람을 위해 컴퓨터실 뒤쪽에 여본 좌석 2개와 노트북을 준비할게 정말요? 선생님의 특별한 배려에 감사드려요 이 글, 실전 2-14의 소재는 교내 프로그램 참여 신청입니다 대기자 명단에 있어서 행사에 참석하지 못할 것을 걱정하는 남자를 위하여 여자는 컴퓨터실 뒤쪽에 여본의 좌석과 노트북을 준비하여 참가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배려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남자의 정답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5번 Really, thank you for your special constellation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실전 2-14의 정답은 5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실전 2-15입니다 다음 상황 설명을 듣고 클레어가 데이빗에게 할 말로 가장 적절한 것을 고르시오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데이빗은 직장에서 새로운 프로젝트를 맡아 열심히 일합니다 몇 주 후 최종 기한이 다가옴에 따라 그는 스트레스가 쌓이고 두통이 있습니다 그는 자신의 동료 클레어에게 말하고 그녀는 그에게 진통제를 먹으라고 권합니다 하지만 데이빗은 약 없이 자신의 두통을 없애고 싶다고 말합니다 클레어는 샤워할 때 뜨거운 물과 찬물 사이에서 두세 번 바꿔주는 것이 두통을 완화하는 데에 도움이 된다는 신문기사를 읽었던 것을 기억합니다 자신이 두통이 있었을 때 이것을 시도했고 통증이 사라졌기 때문에 그녀는 이것이 효과가 있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그녀는 데이빗에게 이 방법을 사용하라고 권하고 싶어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클레어는 데이빗에게 뭐라고 말하겠습니까 따뜻한 물과 찬물로 번갈아 샤워하는 것을 시도해보세요 이 글 실전 2-15의 소재는 두통에 대한 조언입니다 클레어가 두통을 완화하기 위해 샤워할 때 뜨거운 물과 찬물을 두어 번 바꿔주는 방법을 데이빗에게 사용하라고 권하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클레어가 데이빗에게 할 말로 가장 적절한 것은 1번 try taking a shower alternately with hot and cold water입니다 따라서 실전 2-15의 정답은 1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실전 2-16에서 2-17입니다 다음을 듣고 물음에 답하시오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지난 수업에서 우리는 다양한 서식지의 먹이 그물의 역할에 대해 배웠습니다 오늘 우리는 다른 것, 즉 동물의 생존 기술에 초점을 맞출 것입니다 비록 동물원의 동물은 포식자에 대해 걱정할 필요는 없지만 그들의 자연적인 방어는 인근의 까마귀나 심지어 갑작스러운 움직임을 보이는 동물원 방문객에 의해서도 쉽게 활성화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야생 동물은 살아남기 위해 포식자를 피하는 방법을 사용해야 합니다 이런 행동을 하는 몇몇 동물을 살펴봅시다 가젤과 같은 평온 동물은 포식자가 공격하기에 충분히 가까워지지 않도록 포식자를 감시합니다 가젤은 자신의 적이 단지 짧은 급가속만을 할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달리기가 성공하지 못할 때 토끼와 같은 몇몇 동물은 예측할 수 없게 하는 능력을 이용하여 자신의 생존을 위해 지그재그로 움직입니다 다른 동물들은 도망가기 위해 환격을 이용합니다 왜 프레리 도그가 굴 입구에 그렇게 가까이 달라붙어 있는지 궁금했던 적이 있다면 하늘에 있는 날개가 달린 그들의 적을 생각해보세요 숨을만한 지하공간이 없다면 그들은 노지에서 쉽게 공격당하게 될 것입니다 이제 이 동물 중 몇몇에 대한 비디오를 봅시다 이 글 실전 2-16에서 2-17의 소재는 포식동물로부터 도망치는 방법입니다 실전 2-16에 대한 문제 해설입니다 여자가 하는 말의 주제로 가장 적절한 것은 여자는 야생동물이 살아남기 위해 포식자를 피하는 방법을 다양한 사례와 함께 소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여자가 하는 말의 주제로 가장 적절한 것은 3번 메소드 애니멀스 유스 투 어보이드 프리데이터스 동물이 포식자를 피하기 위해 사용하는 방법입니다 따라서 실전 2-16의 정답은 3번이 정답이 되었습니다 실전 2-17입니다 언급된 동물이 아닌 것은 까마귀, 가젤, 토끼, 프레리 도그는 언급이 되었지만 치타는 언급되지 않았으므로 언급된 동물이 아닌 것은 3번 치타입니다 따라서 실전 2-17의 정답은 3번이 정답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반드시 기한 4일에 출석 인증을 완료해 주세요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대형고등학교 영어담당 지도교사 강성호 영어선생입니다 수능완성 영어 오늘의 수업 진도는 실전 모의고사 2회 RC분석 18번부터 45번까지입니다 실전 2-18입니다 다음 글의 목적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시몬스 시장님께 제 아이들은 5살 때부터 클라크 수영센터에서 수영을 해왔습니다 이것을 통해 아이들은 근육뿐만 아니라 심혈관도 좋은 상태를 유지해왔습니다 수영장에서 열리는 수영대회는 이웃들이 경쟁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성공적인 수영대회를 개최하기 위해 부모들이 협력하도록 격려합니다 제 가족이 수영장이 10월부터 폐장될 것이라고 들었을 때 제 아이들은 매우 실망했습니다 저는 수영장을 닫겠다는 제한된 조치에 강력히 반대합니다 이 수영장을 폐장하는 것은 많은 아이들과 열성적인 운동선수들에게 심각한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폐장이 시 예산 조절과 관련이 있는 것은 알지만 수영센터는 지역 주민들, 특히 어린이들에게 중요한 여가 요구를 만족시킵니다 시의회가 그것의 폐장을 제고해 주시기를 강력히 요청합니다 데이빗 로빈슨 드림 이 글 실전 2-18의 소재는 수영장 폐장 계획 제고 요청입니다 수영장이 10월부터 폐장하는 계획에 대해 제고를 요청한다는 내용의 그림으로 글의 목적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4번 수영장 폐장 계획을 제고할 것을 요청하려고 합니다 따라서 실전 2-18의 정답은 4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실전 2-19입니다 다음 글에 드러난 아이의 심경 변화로 가장 적절한 것은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상쾌한 가을 오후였다 태양은 변해가는 나뭇잎을 비추며 밝게 빛났다 내 두 마리 강아지 버디와 이바에게 산책이 필요했고 그래서 우리가 한 것이 바로 산책이었다 나의 하루 중 가장 좋았던 때였다 조깅하는 동안 폐에서 시원한 공기가 상쾌하게 느껴졌다 평소에 걷는 구역이 학생들로 붐벼서 나는 다른 길로 갔다 내가 혼잡한 대로 옆 모퉁이를 돌았을 때 두 마리의 강아지가 모두 내 양 옆에 서서 자신들의 따뜻한 털로 덮인 몸을 내 요가 바지에 누름으로써 무언가 잘못되었다고 나에게 경고했다 두 마리 모두 털을 등에 세운 채 낮은 소리로 으르렁거렸다 나는 주변을 둘러보기 시작했다 그때 나는 그를 보았다 그는 올백으로 넘긴 머리와 검정색 코트에 큰 메부리코와 날카로운 눈을 가진 덩치가 큰 남자였다 그가 나를 금방이라도 공격할 수 있다고 생각했다 냉기가 내 척추를 타고 내려갔다 시원하고 상쾌한 공기가 이제 나의 폐를 불태웠다 이 글 실전 2-19의 소재는 강아지들과 산책 중 일어난 일입니다 가을 오후 강아지 두 마리와 함께 산책을 나가 시원한 공기를 맞으며 즐거움을 느끼던 아이가 평소 걷던 길이 아닌 다른 길로 가는 순간 금방이라도 자신을 공격할 것만 같은 남자를 보게 되어 무서워하는 내용입니다 따라서 아이의 신경 변화로 가장 적절한 것 3번 딜라이티드에서 스케어드입니다 따라서 실전 2-19의 정답은 3번의 정답이 되겠습니다 실전 2-20입니다 다음 글에서 필자가 주장하는 바로 가장 적절한 것은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유치원 환경에서 아이들은 상상력이 풍부한 놀이를 할 기회를 제공받고 가정에서 가족으로부터 학습한 사회성 기술을 더욱 발전시킬 수 있다 하지만 오늘날의 스트레스가 많은 세상에서 일부 유치원은 사회성 기술과 놀이보다 학습 자료를 지나치게 강조하고 있을 수도 있다 부모들이 유치원 환경이 아이에게 꼭 맞도록 하기 위해 다양한 유치원 환경을 적절히 조사하는 것은 중요하다 어린 아이들은 직접 해보는 재미있는 활동을 통해 가장 잘 배운다 아이를 돌보는 사람은 너무 많은 학습용 연습 문제지를 다루는 유치원을 주의해야 한다 예를 들면 부모들은 흔히 자신의 아이가 글자 b를 여러 번 쓴 페이지를 보며 기분이 좋지만 아이의 소근육 운동 기능이 준비되지 않았다면 아이는 그 과제를 완성하며 극도로 좌절했을지도 모른다 아이가 막대기로 모래 위에 글자를 그리게 하는 것이 더 나은 선택일 수도 있다 이 글 실전 2-20의 소재는 취학 전 자녀를 위한 교육 환경입니다 아이들은 유치원 환경에서 놀이를 할 기회를 제공받고 사회성 기술을 발전시킬 수 있으므로 유치원이 학업 자료를 지나치게 강조하는 것보다는 놀이와 사회성 기술에 주안점을 두는 것이 바람직한데 이런 측면에서 아이에게 꼭 맞는 유치원 환경인지 조사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내용의 글입니다 따라서 필자 주장을 바로 가장 적절한 것은 5번 취학 전 자녀에게 놀이의 기회가 부여되고 사회성 기술을 발전시킬 교육 환경을 찾아 주어야 한다 입니다 따라서 실전 2-20의 정답은 5번이 정답이 되었습니다 실전 2-21입니다 밑줄 친 더 버터플라이 플랩트 잇스 윈즈가 다음 글에서 의미하는 것 바로 가장 적절한 것은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많은 종들은 언어를 가지고 있다 새와 개코 원숭이는 자기네 집단의 다른 개체들에게 포식자의 접근에 대해 경고할 수 있다 하지만 동물 언어는 다소 무언극 비슷하게 개념들 중에서 가장 단순한 것들만 전달할 수 있는데 그것들 중 거의 모든 것은 지금 당장 존재하는 것과 연관되어 있다 몇몇 연구자들은 침팬지에게 말하는 법을 가르치려고 노력해 왔는데 침팬지는 실제로 100개에서 200개의 단어의 어휘를 습득하고 사용할 수 있으며 심지어 새로운 패턴으로 단어작을 연결할 수도 있다 하지만 침팬지의 어휘는 규모가 작고 구문이나 문법 즉 우리로 하여금 적은 수의 언어적 토큰으로부터 매우 다양한 의미를 만들어낼 수 있게 해주는 규칙을 사용하지 않는다 그것들의 언어 능력은 두세 살짜리 인간의 언어 능력을 결코 능가하지 못하는 것 같은데 그것으로는 오늘날의 세상을 만들기가 충분하지 않다 그리고 여기가 나비가 날개를 퍼덕인 곳이다 인간의 언어는 완전히 새로운 형태의 의사소통을 가능하게 하는 미묘한 언어적 한계점을 넘었다 무엇보다도 인간의 언어는 추상적인 실체나 지금 당장 존재하지 않고 심지어 우리의 상상력 밖에도 존재하지 않을 수도 있는 것들이나 가능성에 대한 정보를 우리로 하여금 공유하게 한다 이 글 실전 2-21의 소재는 동물과 인간의 언어입니다 나비가 날개를 퍼덕거렸다는 것은 작은 변화로 인해 엄청난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표현입니다 동물도 언어를 가지고 있지만 지금 당장 존재하는 것과 연관되어 있는 것만 전달할 수 있고 인간처럼 언어규칙을 사용하지 않아서 한계가 있는 반면 인간의 언어는 이러한 한계를 완전히 뛰어넘어 추상적인 것과 존재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도 서로 공유하는 것을 가능하게 해준다고 했습니다 따라서 밑줄 친 부분이 의미하는 바로 가장 적절한 것은 5번 인간의 언어는 동물 언어의 한계를 넘어서서 더 발전된 의사소통 형태로 진화했다 Human languages went beyond the limitations of animal languages to evolve into more advanced forms of communication 이것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실전 2-21의 정답은 5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실전 2-22입니다 자 다음 글의 요지로 가장 적절한 것은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크고 작은 많은 것들을 두려워하며 결코 최악의 악몽에 직면할 필요는 없을 수도 있지만 두려움의 감정에 전형적으로 수반되는 신체적 현상인 땀이 젖은 손바닥과 바싹 마른 입술에 익숙하지 않은 사람은 거의 없다 물론 두려움은 기분 좋은 느낌은 아니며 우리가 마땅히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방식으로 우리가 행동하는 것을 종종 방해한다 그러한 이유로 우리는 인류가 정말로 두려움 없는 천성을 타고났다면 더 잘 살았을 것이라고 생각할지 모른다 하지만 그것은 큰 착각일 것이다 우리처럼 연약하고 취약한 비전물에게 공포를 느끼는 성향은 위험한 상황에서 우리가 우리 자신을 돌보도록 재촉하기 때문에 생명유지에 필요한 진화의 획득물이다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들은 무슨 일이든 감행할 것이고 그 결과는 너무나도 자주 비참하게 될 것이다 사실 두려움은 때때로 우리의 노력에 너무 급작스럽게 브레이크를 걸지만 브레이크가 전혀 없는 것보다는 가끔 효과가 과도한 브레이크를 보유하는 것이 더 낫다 이 글 실전 2-22의 소재는 두려움의 기능입니다 두려움이 기분 좋은 느낌은 아니지만 위험한 상황에서 자신을 돌보게 하는 생명유지에 필요한 감정임을 강조한 글입니다 따라서 글의 유지로 가장 적절한 것은 1번 두려움은 위험해서 우리를 보호해주는 역할을 한다입니다 따라서 실전 2-22의 정답은 1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실전 2-23입니다 다음 글의 주제로 가장 적절한 것은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깨끗한 물과 물고기의 관계는 깨끗한 공기와 사람과의 관계와 같다 불행하게도 인간 활동의 결과로 수생환경은 산림 벌채 지역에서 나오는 과도한 퇴적물 도시와 농경지로부터의 오염수 그 밖의 인간과 동물의 쓰레기를 받아들이면서 악화되고 있다 습지대는 육지와 물의 경계면의 위치에 있어서 고지대에서 들어오는 물과 퇴적물을 가로챈다 이러한 위치에서 습지대는 과도한 영양분이 퇴적물 속에서 저장 또는 변형되거나 혹은 성장을 위해 식물에게 흡수될 수 있는 천연여과 장치 역할을 한다 오염물질 예를 들어 농약과 중금속은 퇴적물과 결합하거나 유거수에 용해되거나 식물이나 미생물에 의해 덜 해로운 형태로 변형될 수 있다 습지대의 초목 또한 유거수의 속도를 늦추고 퇴적물을 가두는데 그렇지 않으면 퇴적물은 바다 쪽으로 흘러가 해양에서 물의 탁도와 퇴적작용을 증가시킬 것이다 이 글 실전 2-23의 소재는 습지대의 역할입니다 습지대는 육지와 물의 경계에 위치하고 있어서 고지대에서 들어오는 물과 퇴적물을 가로채고 천연여과 장치 역할을 하고 있다는 내용의 글입니다 따라서 글의 주제로 가장 적절한 것은 2번 천연정수 장치로서의 습지대 역할 The law of wetlands as natural water purifiers 따라서 실전 2-23의 정답은 2번이 정답이 되었습니다 실전 2-24입니다 다음 글의 제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최근 몇 해에 세계적으로 점차 많은 분리의 벽이 건설되었다 지난 10년 동안 65개의 주요 프로젝트에서 거의 4만 킬로미터의 벽과 담이 건설된 것으로 추정된다 관측통들은 현재의 전세계적인 장벽 확장에 대해 자주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대체로 그것 장벽의 존재가 분열과 불평등을 조장한다고 추정된다 특히 인구 밀도가 더 높고 사회적 다양성이 더 강조되는 도시지역에 세워진 벽은 정치적 분열, 생태학적 악화, 인간의 고통 면에서 심한 피해를 가했다 그러나 동시에 노숙자와 난민들은 어떤 벽에 의해서도 보호받지 못하여 자주 비정규 민병대에 의해 위협당하고 범죄조직에 의해 납치되고 주경찰에 의해 붙잡히거나 쫓겨나고 있으며 마찬가지로 끔찍한 시련을 견뎌왔다 전쟁지역에서 전쟁은 벽둘키 기술을 점점 더 사용하고 있다 때때로 벽은 들먹여지고 약속되고 논쟁되고 도전받고 다툼의 대상이 된다 그것은 보호용일 수 있지만 그것이 부여하는 보호는 항상 상당한 정도로 선택적이다 이 글 실전 2-24의 소재는 벽의 의미입니다 많은 벽이 건설되면서 벽의 존재로 인해 분열과 불평등이 조장되고 정치적 분열 생태학적 악화 등 심한 피해가 발생하는 동시에 벽으로부터 보호를 받지 못하는 사람들도 있다는 내용의 글입니다 따라서 글의 제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5번 벽 사람들을 밖에 두는가 아니면 안에 두는가 words do they keep people out or in 입니다 따라서 실전 2-24의 정답은 5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실전 2-25입니다 다음 표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것은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위의 표는 2018년과 2019년 소매전자상거래 상위 10개국 매출액과 2년간 매출액 변화 비율을 보여준다 10개국 모두 2018년부터 2019년까지 소매전자상거래 매출액 증가를 보여주었다 중국은 2018년과 2019년 모두 1조 5천억 달러가 넘는 소매전자상거래 매출액을 기록하면서 1위를 차지했고 미국이 그 뒤를 이었다 2019년 영국, 일본, 한국의 소매전자상거래 매출액은 천억 달러가 넘었지만 일본의 2년간 소매전자상거래 매출액 변화 비율은 10개국 중 두 번째로 작았다 2018년과 2019년 두 해 모두의 독일의 소매전자상거래 매출액은 프랑스의 그것보다 컸지만 프랑스는 2년에 걸쳐 독일보다 더 큰 매출액 변화 비율을 보여주었다 캐나다, 인도, 러시아 모두 2018년과 2019년 500억 달러 미만의 소매전자상거래 매출액을 보여주었지만 표에 실린 10개국 중 인도는 가장 큰 소매전자상거래 매출액 변화 비율을 보여주었다 이 글 실전 2-25의 소재는 소매전자상거래 매출액입니다 일본의 2년간 매출액 변화 비율은 10개국 중 가장 작았으므로 표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은 것은 3번입니다 따라서 실전 2-25의 정답은 3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실전 2-26입니다 썬블리크에 관한 다음 글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은 것은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썬블리크는 아시아와 동유럽 지역에서 사는 수면에서 먹이를 먹는 물고기로 유속이 느리고 잔잔한 물을 좋아한다 그것은 1980년대 중반 햄프셔의 수족관에서 방류되어 영국의 민물에 처음 나타난 것으로 여겨진다 그것은 지금은 전국적으로 특히 남부 주위의 호수 강 개울에서 기록이 되고 있으며 확산적인 것으로 여겨진다 썬블리크는 밝은 은색이고 가슴 지느러미가 끝나기 직전에 희미해지는 불안전한 측면선을 통해 쉽게 식별될 수 있다 이 종은 매우 빠르게 성어 크기로 성장하며 태어난 지 1년 만에 번식이 가능하다 봄철과 여름철에 무더기로 알을 수초에 단단히 붙여서 낳고 그 다음에 수컷이 생존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알을 지킨다 이 글 실전 2-26의 소재는 물고기 썬블리크입니다 빠르게 성어 크기로 성장한다고 했으므로 글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것은 4번 성어 크기로 자라는 속도가 매우 느리다입니다 따라서 실전 2-26의 정답은 4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실전 2-27입니다 리지우드 커뮤니티 센터 우클렐레 클래스에 관한 다음 안내문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것은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리지우드 커뮤니티 센터 우클렐레 수업 리지우드 커뮤니티 센터 우클렐레 수업에서 편안하고 재미있는 환경에서 우클렐레를 연주하는 법을 배우세요 이 8주간의 수업은 11월 첫째 주에 시작해서 오후 6시부터 7시까지 매주 목요일에 열릴 것입니다 여러분은 기본 코드, 튕기는 패턴, 그리고 코드표 읽기를 배울 것이므로 수업이 끝날 무렵이면 많은 재미있는 노래를 연주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일자는 11월 3일부터 12월 22일까지 연령대는 12세 이상, 수업시간은 60분, 비용은 70달러 추가 정보로 환불이나 보충수업은 없습니다 수강생은 수업 첫날 전에 수강료를 전액 지불해야 합니다 수강생은 자신의 우클렐레를 가져와야 합니다 저희는 대여용 우클렐레를 제공하지 않습니다 질문이 있거나 등록하시려면 724-822-4461번으로 전화하십시오 이 글 실전 2-27의 소재는 우클렐레 수업입니다 대여용 우클렐레를 제공하지 않는다고 했으므로 안내문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은 것은 5번 필요시 수강생에게 악기를 대여해준다입니다 따라서 실전 2-27의 정답은 5번이 정답이 되었습니다 실전 2-28입니다 2022 마릴라이프 티셔츠 디자인 컨테스트에 관한 다음 안내문의 내용과 일치하는 것은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2022 해양생물 티셔츠 디자인 대회 2022 해양생물 티셔츠 디자인 대회에 참가함으로써 여러분의 창의성을 보여주세요 여러분의 디자인은 2022년 공식 해양생물 티셔츠로 채택될 수 있습니다 규칙 디자인이 티셔츠의 앞면에 나오게 합니다 디자인은 완전히 도창적이어야 합니다 저작권이 있는 어떤 이미지도 사용이 금지됩니다 디자인은 해양 야생동물을 포함해야 합니다 디자인은 컬러여야 합니다 사용되는 모든 글꼴은 상업적 생산에 확대 사용할 수 있도록 법적으로 허가된 것이어야 합니다 제출작품은 jpeg 또는 pdf 파일로 티셔츠 디자인 골뱅이 마릴라이프.org로 보내야 합니다 모든 출품 이메일은 제목에 2022 마릴라이프 티셔츠 디자인 콘테스트라는 말이 있어야 합니다 심사는 독창성, 메시지의 명료성, 예수성을 기준으로 할 것입니다 제출 마감일은 7월 3일 오후 11시 59분입니다 이 글 실전 2-28의 소재는 티셔츠 디자인 대회입니다 디자인은 완전히 독창적이어야 한다고 했으므로 안내문의 내용과 일치하는 것은 2번 디자인은 완전히 독창적이어야 한다입니다 따라서 실전 2-28의 정답은 2번이 정답이 되었습니다 실전 2-29입니다 다음 글에 미쳐진 부분 중 어법상 틀린 것은 자 일단은 4번의 컨트롤 아스팅을 컨트롤 아스트로 수정하십시오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은 밝고 차가운 날에 시베리안 허스키가 달리는 것을 본 적이 있는가 여러분은 그 개가 하도록 길러진 일을 할 때 그 얼굴에서 실제로 기쁨을 볼 수 있다 허스키는 그것의 삶의 목적 즉 그것이 의도된 바를 실현하고 있는 것이다 허스키의 궁극적 목적 그리스어로 방향 또는 목적은 즉 인간이 선택적으로 그것들을 사육한 이유는 인간을 위한 조력자가 되는 것이다 구체적으로 그것들은 달리고 썰매를 끌고 찬 기후에서 사람들을 보호하고 따뜻하게 하기 위해 사육된다 그 이미지를 남부 캘리포니아의 어느 더운 여름날 허스키가 인간 보호자 곁에서 천천히 걸어가야만 할 때의 허스키와 대조해보라 그것의 얼굴은 약간 처져 풀이 죽어 있으며 입은 벌리고 혀는 입의 한쪽으로 흐느적거리면서 늘어져 있다 이 대조는 각각의 허스키는 자기의 생리에 적합한 환경에서 달리고 끌고 사람 곁에 있을 때 잘 자라고 있다는 징후를 보인다는 것을 시사한다 이 특징들은 허스키가 잘 자라고 있다는 독자적인 측면의 일부이다 이 글 실전 2-29의 소재는 허스키가 번성할 수 있는 환경입니다 4번 컨트라스팅을 쓰면 컨트라스팅이 동명사 주어가 되어 뒤에 수로동사가 이어져야 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따라서 컨트라스팅을 컨트라스트로 고쳐 명령문의 형태가 되게 해야 합니다 따라서 실전 2-29의 정답은 4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실전 2-30입니다 다음 글의 미추지부부 중 문역상 난말의 심이 적절하지 않은 것은 4번의 에디키트를 인에디키트를 수정하십시오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학교 교육 과정에 정서적 문외력을 포함할 때가 왔다 감정은 인간으로서 배우고 사는 것의 핵심에 있기 때문에 그것은 새로운 과목이 아니다 그것은 우리가 의식을 가지고 효과적으로 감정을 관리하고 아이들에게 감정생활의 언어를 사용하여 효과적인 방법으로 자신들의 감정을 자가관리하는 방법을 가르칠 것인가 아니면 우리가 감정을 무시하거나 억압하거나 부인하며 인지적 문외력에만 계속 집중할 것인가에 대한 선택일 뿐이다 학교에서 감정이 다루어질 때 그것은 인지적 문외력의 말로 된 언어를 사용하여 행해진다 이러한 언어는 초등학생에게서 심리적 전문가로의 위탁이나 정신의학적인 약물 개입이 필요한 문제행동으로 나타나는 감정의 수가 증가하는 것에서 입증이 되듯이 그 과업에 적절하다 부적절하다 만약 우리가 아이들이 그들의 기본적인 인간 감정 상태를 확인하고 처리하도록 돕기 위해 정서적 문외력을 도입하고 주로 비언어적인 감정생활의 언어를 사용한다면 오늘날의 학교 행동 문제의 상당수는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 이 글 실전 2-30의 소재는 정서적 문외력 교육입니다 학교에서 감정을 다룰 때 보통 인지적 문외력의 말로 된 언어를 사용하는데 그 결과 초등학생에게서 심리적 전문가로의 위탁이나 정신의학적인 약물 개입이 필요한 문제행동으로 나타나는 감정의 수가 증가한다고 했으므로 그 언어가 적절하지 않다고 하는 것을 추론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4번의 에디키트를 인에디키트와 같은 단어로 바꿔야 합니다 따라서 실전 2-30번의 정답은 4번이 정답이 되어있습니다 실전 2-31입니다 다음 빈칸에 들어갈 말로 가장 적절한 것을 고르시오 빈칸에는 5번 언퍼밀리에러티를 쓰겠습니다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로마와 시안 그리고 다른 모든 고대 대도시와 같은 것은 인간이 환경과 그리고 서로와 관계를 맺는 방식에서 극적인 변화를 나타낸다 도시 정착지에서 낯섬은 인간관계의 척도가 되었다 최초의 도시들은 가장 큰 가족 같은 마을보다 더 컸고 그 정착지로 이주한 사람들은 바로 그 첫날부터 타인에 대한 의심을 억눌러야 했다 사람들은 전에 본 적이 없는 사람들로 가득 찬 빽빽하게 붐비는 지역에 적응해야 했고 다른 새로운 사람들과 의뢰적이고 정치적인 관계를 협상해야 했으며 다른 문화, 언어 그리고 관습을 대표하는 사람들과 교류하는 거의 끊임없는 불협화음을 받아들여야 했다 낯선 사람과의 마주침은 더 이상 공동 부엌에 이따금 신혼자를 추가하는 것에 국한되지 않았고 일상생활에서 반복되는 상황이 되었다 사람들은 새로운 기회가 열릴 때 오고 가면서 도시를 드나들었다 그들이 일하고 놀고 물건을 살 때 도시 주민들은 자신의 관계의 명부를 끊임없이 갱신해야 했다 이 글 실전 2-31의 소재는 고대 대도시에서의 인간관계입니다 고대 대도시로 이주한 사람들은 자신에 대한 의심을 억누르고 다른 새로운 사람들과 협상하면서 상호작용 속에서 불협화음도 받아들여야 했으며 새로운 기회가 열릴 때마다 사람들이 그 도시를 계속 드나들게 되면서 도시 주민들은 자신의 관계의 명부를 끊임없이 갱신해야 했다는 내용의 글입니다 따라서 빈칸에 들어간 말로 가장 적절한 것은 5번 낯선 unfamiliarity입니다 따라서 실전 2-31의 정답은 5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실전 2-32입니다 다음 빈칸에 들어간 말로 가장 적절한 것을 고르시오 자 일단 정답은 4번 negative implicit attitude towards the product를 답을 하겠습니다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최초의 케이크 믹스 파우더 출시 이면의 이야기는 무의식적인 소비자 태도의 결과로 생긴 사후 합리화의 완벽한 예이다 문제의 제품은 매우 변변치 않은 판매량으로 출발했다 시장 조사 동안 소비자들은 그 제품의 장점 준비하기 빠르고 쉬운 이것을 지적했을 뿐만 아니라 그것의 인위적인 맛도 또한 언급했고 이것을 그들이 왜 그것을 구매하는데 관심이 없는지를 설명하기 위해 사용했다 하지만 소비자들이 케이크가 케이크 믹스로 만든 케이크인지 알지 못한 채 그것을 맛보고 나면 블라인드 테스트 그들은 케이크 믹스로 만든 케이크와 전통적인 방식으로 만든 케이크를 구분할 수 없었다 이것은 진짜 문제가 사실상 그것의 맛이 아님을 보여주었다 그 투사법은 주부들이 그 제품을 받아들이는 것을 어렵게 만드는 근본적인 요인은 가족을 위한 케이크처럼 특별한 것은 더 많은 시간과 노력을 요구해야 한다는 그들의 무의식적인 믿음이라는 것을 보여주었다 인위적인 맛이라는 의견은 제품에 대한 부정적인 안목적 태도에 대한 전형적인 사후 합리화였다 이 글 실전 2-32의 소재는 사후 합리화입니다 케이크 믹스 파우더가 처음 출시되었을 때 소비자들은 인위적인 맛 때문에 그것을 구매하는데 관심이 없다고 하였지만 블라인드 테스트를 한 결과 맛의 차이를 구별해내지 못했습니다 그 제품을 받아들이기 어렵게 만드는 근본적인 요인은 따로 있었기 때문에 케이크 믹스 파우더의 인위적인 맛에 대한 의견은 사후 합리화의 예를 보여준다는 내용의 글입니다 따라서 빈칸에 들어갈 말로 가장 적절한 것은 4번 제품에 대한 부정적인 안목적 태도 A negative implicit attitude towards the product입니다 따라서 실전 2-32의 정답은 4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실전 2-33입니다 다음 빈칸에 들어갈 말로 가장 적절한 것을 고르시오 정답은 2번 Bayer Adaptations that are designed to promote a greater good을 정답으로 하겠습니다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우리는 체온 조절을 위한 다양한 기제를 진화시켜왔다 물을 마시고 땀을 흘리면 혈액을 피부 표면으로 보내는 것이 그럴 수 있는 것처럼 우리의 몸을 식힐 수 있다 우리가 따뜻해질 필요가 있을 때 우리 피부 표면에 털은 곤두서서 몸 가까이에 있는 더 따뜻한 공기층을 가두고 극단적인 경우에 우리의 근육은 우리가 떨 때 부지부식간에 수축하기 시작할 수도 있다 놀랍게도 사회생활을 하는 곤충 군집도 이러한 방식으로 체온을 조절한다 가장 잘 연구된 사례는 꿀벌로써 그 사례에서는 더운 날 일부의 일벌들이 물을 벌집으로 가져와서 각 개체의 벌집에 뿌리는 일을 맡아서 증발에 의해 벌집이 안으로부터 식게 하는데 이는 곧 군집이 땀을 흘리는 셈이다 겨울에 벌집이 너무 추워지는 경우에는 다른 일벌들이 열을 발생시키기 위해 각자의 비행 근육을 빠르게 진동시킴으로써 여러분 몸 안에 떨리는 근육처럼 행동한다 에너지를 많이 요구하는 힘든 이 활동에 동력을 공급하기 위해 군집의 다른 벌들은 열을 내는 벌들에게 먹이를 공급하기 위해 왕복해서 꿀을 실어 나른다 따라서 다세포의 신체와 사회생활을 하는 곤충 군집 모두에서 구성 요소는 더 큰 이익을 촉진하도록 설계된 적응성을 지니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이 글 실전 2-33의 소재는 구성 요소의 역할입니다 우리의 몸이 다양한 기재를 사용하여 덥거나 추울 때의 체온을 조절하듯이 사회생활을 하는 군집 곤충인 꿀벌도 덥거나 추운 날 벌집 안의 온도를 조절하기 위한 행동을 한다는 내용의 글입니다 따라서 빈칸에 들어갈 말로 가장 적절한 것은 2번 더 큰 이익을 촉진하도록 설계된 적응성을 지니고 있는 따라서 실전 2-33의 정답은 2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실전 2-34입니다 다음 빈칸에 들어갈 말로 가장 적절한 것을 고르셔요 빈칸에는 1번 presuppose the very notion we set out to define을 쓰겠습니다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시간은 무엇인가? 여기 우리 모두가 이해한다고 생각하는 개념과 물리학이 요구하는 개념이 있다 그러나 평범한 사람과 물리학자 모두 우리에게 시간이 정확히 무엇인지 말해주는데 애를 먹을 것이다 시간을 시, 분, 초의 관점에서 정의하는 것은 시간의 단위를 그것들이 측정하는 대상으로 착각하는 것이라는 점에 주목하라 그것은 공간을 미터나 야드의 관점에서 정의하는 것과 같을 것이다 공간은 미터나 야드로 같은 정확도로 측정된다 그러나 우리가 어느 것이 공간을 측정하는 정확한 방법인지 묻는다고 가정해보자 물론 정답은 공간을 측정하기 위한 특별히 정확한 단위 세트는 없다는 것이고 야드와 미터 똑같이 유용하다 같은 이유로 어떤 것도 공간을 정의하거나 구성한다고 말할 수 없다 시간도 마찬가지다 초, 세기, 천년은 같은 것에 대한 다른 양일 뿐이다 그리고 우리가 정의를 원하는 것은 바로 다양한 양으로 표현되는 시간이라고 하는 그것이다 우리는 시간을 지속이라고 말할 수 있지만 지속은 단지 시간의 흐름이다 우리의 정의는 우리가 정의하기 시작한 바로 그 개념을 전제로 삼을 것이다 이 글 실전 2-34의 소재는 시간의 정의입니다 시간을 정의할 때 시, 분, 초의 관점에서 정의하는 것은 시간의 단위를 시간으로 착각하는 것이며 그 시간을 지속이라 정의하는 것도 지속은 곧 시간의 지속이기 때문에 시간을 정의하면서 시간으로부터 출발하는 순환 논법이 되고 맙니다 따라서 빈칸에 들어갈 말로 가장 적절한 것은 1번 우리가 정의하기 시작한 바로 그 개념을 전제로 삼을 따라서 실전 2-34의 정답은 1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실전 2-35입니다 다음 글에서 전체의 흐름과 관계없는 문장은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이 로키 산맥이나 알프스에서 눈길을 끄는 봉우리들을 자세히 살펴본다면 지구 역사의 또 다른 면에 갑자기 초점을 맞추게 될 수도 있다 이빨처럼 생긴 그것들의 모양은 퇴적작용을 반영하지 않는다 반대로 그것들은 침식, 즉 암석을 차츰 타입해하여 그 이력을 없애는 물리적이며 화학적인 과정에 의해 조각되고 있다 지구는 한 손으로 자기의 역사를 쓰고 다른 손으로 그것을 지우며 우리가 시간을 더 거슬러 갈수록 삭제가 우위를 차지한다 우리의 행성은 45억 4천만 년 전에 합쳐져 형성되었으나 지구의 가장 오래된 것으로 알려진 암석은 불과 40억 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더 오래된 암석이 존재했음이 틀림없지만 그것은 침식되었거나 묻혀서 변성작용을 통해 인지할 수 없는 형태로 변했다 지구의 역사를 이해하는 것은 금, 다이아몬드, 석탄, 석유, 그리고 우리가 숨쉬는 바로 그 공기는 물론이고 우리 주변의 산, 바다, 나무, 그리고 동물이 어떻게 생겨났는지를 우리가 이해하는 데 도움을 준다 몇몇은 아라바 주기를 기다리며 어떤 멀리 떨어진 캐나다 혹은 시베리아의 산 중턱에서 여전히 놓여있을 수도 있겠지만 대개 지구 역사의 첫 6억 년은 우리 행성의 암흑시대가 되었다 이 글 실전 2-35의 소재는 지구의 역사입니다 로키 산맥이나 알프스의 봉우리들은 퇴적작용을 반영한 것이 아니라 침식으로 인해 조각된 것으로 지구의 역사를 거슬러 올라가 보면 지구의 역사만큼 오래된 암석이 존재했음에 틀림없지만 그것이 침식되었거나 인지할 수 없는 형태로 변하여 지구 역사의 첫 6억 년에 대해서는 알기 힘들다는 내용의 글입니다 따라서 지구의 역사를 이해하는 것은 우리 주변의 모든 것이 어떻게 생겨났는지 이해하는 데 도움을 준다는 내용은 글의 흐름과 무관합니다 따라서 전체의 흐름과 관계없는 문장은 4번입니다 따라서 실전 2-35의 정답은 4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실전 2-36입니다 주어진 글 다음에 이어지는 글의 순서로 가장 적절한 것을 고르시오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언어를 거미의 거미줄 치기와 비교하는 것의 문제점은 비전문가가 사용하는 용어의 의미로도 과학자가 사용하는 용어의 의미로도 언어가 결코 본능은 아니라는 것이다 C번 단락입니다 거미의 거미줄 치기는 다른 본능적 행동과 마찬가지로 바로 그 종의 어느 다른 구성원으로부터 지시, 투입 또는 간섭 없이 발육 과정에서 나타난다 거미들은 거미줄 치기를 수행하는 기능 보유자 거미에 접촉하든 그렇지 않든 거미줄을 친다 B번 단락입니다 인간의 언어는 결코 이런 식으로 나타나지 않는다 언어에 노출되는 것이 필요하다 그리고 이전의 어떤 입력도 충분하지 않을 것이며 언어가 발달하기 위해서는 수년에 걸쳐 많은 입력이 있어야 한다 A번 단락입니다 아울러 언어 노출은 정상적인 인간의 사회문화적 맥락에서 일어나야 하며 그 결과 뚜렷한 다양성을 낳게 된다 즉 아이들은 그들의 어머니, 보호자, 그리고 자신이 사는 지역사회의 언어를 말하며 자란다 서아프리카 언어인 올로프어에 노출된 아이는 올로프어를 말하며 자라지만 북부 이탈리아 롬바르드에 사는 아이는 롬바드어를 말하며 자랄 것이다 이 글 실전 2-36의 소재는 사회문화적인 맥락에 접하는 것이 필요한 언어의 특성입니다 언어는 거미가 거미줄을 치는 본능과는 다른 것이라는 내용의 주어진 글 다음에 거미의 거미줄 치기는 발육과정에서 저절로 나타나는 본능이라는 내용의 C가 이어져야 하고 B 초반에 있는 인디스웨이로 C의 거미에 거미줄 치는 방식을 가리키며 인간의 언어가 발생하는 방식의 차이를 설명하는 내용의 B가 이어진 다음 끝으로 인간의 언어는 사회문화적인 맥락에 접하는 다양한 경험에 따라 다양한 결과를 갖게 된다는 내용의 A가 이어지는 것이 자연스럽습니다 따라서 주어진 글 다음에 이어질 글의 순서로 가장 적절한 것은 5번 CBA입니다 따라서 실전 2-36의 정답은 5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실전 2-37입니다 주어진 글 다음에 이어질 글의 순서로 가장 적절한 것을 고르시오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매일 우리에게는 우리의 생각을 명확하게 하거나 제시하기 위하여 한 영역의 어떤 것을 다른 영역의 관점에서 다시 묘사하는 사례들로 넘쳐난다 예를 들어 그녀의 삶은 카드로 조립한 집이다 라는 표현에서 우리는 주거지를 짓기 위해 놀이용 카드를 사용하는 것은 가장 작은 미풍, 손가락으로 살짝 미는 행동, 혹은 그 방의 진동으로도 그 집이 자주 무너지기 때문에 허술한 계획이라는 것을 인식한다 B번 단락입니다 A번 단락입니다 그 결과 우리는 다음과 같은 의문이 든다 이게 좋은 은유인가? 우리가 그 상투적 문구를 들어보지 못했다면 그것은 좋은 은유일 수도 있겠지만 아마도 우리는 우리의 생각을 제시할 더 나은 비유를 찾을 수 있을 가능성이 더 많다 C번 단락입니다 다시 말해 테니오 베스트리 셀레브라시오 즉 여러분의 청중을 알라 서로 다른 말을 솜씨있게 비교해 보므로써 우리는 은유의 강점과 그 한계 즉 그것이 어디에서 효과를 발휘하는가 뿐만 아니라 그것이 어디에서 효과를 발휘하지 못하는가를 이해하면서 그 은유 표현의 힘을 만들어낼 수 있다 이 글 실전 2-37의 소재는 청중에 따른 적절한 은유 구사입니다 우리의 생각을 제시하려고 은유를 사용하는 사례가 넘쳐난다는 도입과 함께 카드로 조립한 집에 은유를 언급한 주어진 글 다음에 앞에 언급된 내용을 this로 지칭하며 그 은유가 의미하는 말을 설명한 b가 이어져야 하고 b의 두 번째 문장에서 그 은유가 상투적 문구가 될 개연성을 언급하고 있으므로 b 다음에는 그 상투적 문구를 듣지 못했다면 그것은 좋은 은유일 수도 있겠지만 아마도 더 나은 비유를 찾을 가능성이 더 크다는 내용의 a가 이어져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a의 내용을 부연 설명하는 c가 이어지는 것이 가장 자연스럽습니다 따라서 주어진 글 다음에 이어질 글의 순서로 가장 적절한 것은 2번 b a c입니다 따라서 실전 2-37의 정답은 2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실전 2-38입니다 글의 흐름으로 보아 주어진 문장이 들어가기에 가장 적절한 것을 고르시오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방언은 집단의 구성원임을 보여주는 매우 흥미로운 표지이다 대중매체의 전국화와 세계화로 억양과 방언이 둘 다 사라지고는 있지만 대부분의 인류 역사 동안 그것들은 지방화되었다 여러분이 보기 드문 천부적인 흉내쟁이가 아니라면 그것들은 꾸며내기 어려우며 일반적으로 청소년기쯤 굳어진다 전 세계적으로 사람들이 자신과 같은 방언을 구사하는 사람과 협력하는 성향이 있다는 많은 증거가 있다 예를 들어 한 실험에서 실험 대상자들은 자신과 똑같은 억양을 가진 사람들을 신뢰할 가능성이 더 컸다 그리고 우리는 주변 사람들을 모방하기 위해 자연스럽게 우리의 말과 몸짓 언어의 형태를 바꾸어 집단에 맞추려고 무의식적으로 노력한다 물론 이것의 이면은 우리가 우리처럼 들리지 않는 사람들을 신뢰할 가능성이 더 적다는 것이다 또한 방언 선호는 남아있는 혈연 인식 체계인 것 같다 이 글 실전 2-38의 소재는 방언으로 인한 소속감입니다 방언은 집단 구성원임을 보여주는 흥미로운 표지라는 내용의 글입니다 방언에는 지방성이 있으며 꾸며내기 어렵고 청소년기쯤 굳어진다는 내용이 2번 앞부분에 기술되어 있고 2번 다음의 문장부터는 사람들은 자신과 똑같은 억양을 가진 사람들을 신뢰할 가능성이 더 크며 우리는 집단에 맞추려고 노력하면서 주변 사람들을 흉내내고자 하고 반대로 우리와 다르게 들리는 사람은 신뢰할 가능성이 더 적다는 내용이 기술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주어진 문장은 사람들이 자신과 같은 방언을 구사하는 사람과 협력하는 성향이 있다는 많은 증거가 있다는 내용을 기술하고 있어서 2번 뒤에 기술되는 내용이 이런 증거의 예시에 해당하게 됩니다 따라서 주어진 문장이 들어가기에 가장 적절한 것은 2번입니다 따라서 실전 2-38의 정답은 2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실전 2-39입니다 글의 흐름으로 보아 주어진 문장이 들어가기에 가장 적절한 것을 고르시오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구축된 환경이 우리의 행복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은 직관적으로 명백하다 여러분은 공원 산책이나 길거리 시장 방문에서 알고 있는 사람들과 마주치면서 얻어질 수 있는 즐거움에 대해 생각해 보기만 하면 된다 또는 부정적인 면에서 번잡한 도로를 건너는 것 또는 경류를 사용하는 버스 뒤에서 자전거를 타는 것의 위험에 대해 생각해 보기만 하면 된다 하지만 이러한 직관적인 인식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건강과 행복을 결정하는데 생물학이 생태학보다 더 중요하다는 널리 퍼진 가정이 있다 이러한 가정은 예를 들어 우리가 우리의 유전자에 귀속시킬지도 모르는 비난의 정도와 우리가 나쁜 건강에 대한 치료법이 약이나 수술이라고 가정하는 정도에서 명백하다 우리는 치료약에 막대한 양의 희소 자원을 소비하고 우리의 예방 조치들도 또한 대부분 생물학적인 것 즉 예방접종이다 그러는 동안 내내 우리는 일부 계산 결과에 따르면 적어도 똑같이 중요한 사회적 환경적 여건에 거의 관심을 기울이지 않고 있다 이 글 실전 2-39의 소재는 인간의 건강과 행복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입니다 인간의 행복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글 초반에서 구축된 환경과 같은 생태학적 요인의 중요성을 언급한 다음 주어진 문장을 통해 그 흐름을 바꾸어 생태학적 요인보다 생물학적 요인이 더 중요하다는 가정이 있음을 알린 후 그 사례를 제시하는 흐름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3번 뒤에 문장에 나오는 디스 어섬션이 주어진 문장에서 기술된 와이드 스프라이드 어섬션을 가리키고 있고 3번 이후에 전개되는 내용이 3번 앞에 내용과 다른 흐름이므로 주어진 문장이 들어가기에 가장 적절한 것은 3번입니다 따라서 실전 2-39의 정답은 3번이 정답이 됐습니다 실전 2-40입니다 다음 글의 내용을 한 문장으로 요약하고자 한다 빈칸 A, B에 들어갈 말로 가장 적절한 것은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무성 영화 시대의 가장 초기 영화에서부터 현대의 블록버스터에 이르기까지 음악은 영화에서의 동작, 사건, 그리고 대화에 대한 관객의 믿음과 태도를 형성하기 위해 광범위하게 사용된다 음악은 등장인물이 지금 진실하게 행동하고 있는지 혹은 기만적으로 행동하고 있는지에 대한 믿음에 영향을 미치며 상황이 위험한 것으로 낭만적인 것으로 아니면 해악적인 것으로 해석되어야 할지 관객에게 암시해준다 음악은 간접적으로 현혹하면서 이러한 영향을 미친다 음악이 영화 속 세계의 일부가 아닐 때 작곡자는 자신의 음악에 관심을 끄는 것을 피한다 만약 관객이 영화에 대한 믿음을 강요받았다고 느낀다면 그것은 설득력이 더 적을 것이기 때문에 미묘하거나 교묘한 접근 방법이 채택된다 대부분의 설득 형태와는 달리 영화 음악은 관객에게 그들의 믿음을 조종하도록 드러내놓고 요청하지 않는다 대신에 관객은 동작, 등장인물, 그리고 대화에 대한 자신의 믿음을 미묘하게 형성하는데 음악이 하는 역동적인 역할에 대해 일반적으로 알지 못한다 실제로 많은 관객이 음악에 대해 거의 혹은 아예 지각하지 못한 채 영화관을 떠난다 이 글 실전 2-40의 소재는 영화 음악의 역할입니다 영화 음악은 영화의 서사적 요소에 대해 간접적으로 현혹하면서 관객의 해석에 영향을 끼치고 있고 이를 위해 미묘하게 관객에게 접근한다는 내용의 글입니다 따라서 빈칸 A에는 인터프리트가, 빈칸 B에는 너티싱이 들어가는 것이 가장 적절합니다 따라서 실전 2-40의 정답은 1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실전 2-41에서 42번 문제입니다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화석연료가 우리가 마음대로 부를 수 있는 노예라면 재생가능 에너지는 협력자에 더 가깝다 우리가 결국 알게 될 것처럼 그 협력 관계는 사람들과 지역사회에 크게 유익할 수도 있겠지만 그것이 우리가 익숙한 종류의 경제 성장에 동력을 공급할 수 있을까? 물론 이론적인 경제학자의 대답은 어떤 특정한 원자들도 그렇게 대단히 중요하지는 않다는 것인데 왜냐하면 우리가 거의 다 써버리면 누군가가 대체물을 개발할 동기를 가질 것이기 때문이다 대개 멋진 대형의 제재용 통나물을 거의 다 써버리면 누군가가 합판을 발명하듯 이는 과거의 사실로 입증되었으나 그것이 화석연료에 해당하는지는 전혀 분명하지 않은데 그것 화석연료는 도초에 있고 값이 싸다는 점에서 거의 틀림없이 특별한 경우이다 전쟁은 석유를 두고 벌어지는 것이지 우유나 반도체나 목재를 두고 벌어지는 것이 아니다 실전 2-41에서 42번 계속 이어집니다 일단 2번의 레스를 모하로 수정하는 것으로 정답을 하겠습니다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만약 우리가 거의 다 써버리기 시작하면 그 부족으로 우리 경제가 파괴되므로 우리 삶의 본질이 근본적으로 변할지도 모른다는 것이 그럴듯해 보이며 사실상 가능성이 있다 엘차 산업혁명의 핵심은 석탄이 아니라 석탄을 사용하는 방법이었다 라고 제프리 삭스는 주장한다 어쩌면 그의 말이 맞을 수도 있지만 화석연료가 그 규칙의 예외 즉 한 번만의 강렬한 성장기간을 지지했던 한 번만의 선물이었을 가능성이 더 적어 더 많아 보인다 어쨌든 우리는 이를 알아내기 위해 나아가는 중인 것으로 보인다 이 글 실전 2-41에서 42번의 소재는 재생가능 에너지의 화석연료 대체 가능성입니다 화석연료가 뒷받침한 것과 같은 경제성장에 재생가능 에너지가 동력을 공급할 수 있을지 의문을 제기하며 화석연료의 대체물이 있을 가능성은 분명하지 않다는 글의 내용이므로 글의 제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1번 우리는 아직 화석연료의 대체물을 찾지 못했다 We have not yet found a replacement for fossil fuel입니다 따라서 실전 2-41의 정답은 1번이 정답이 되어있습니다 실전 2-42번에 대한 해설입니다 화석연료의 대체물이 개발될 것은 분명하지 않다고 했으므로 화석연료가 한 번만의 급격한 성장을 뒷받침했던 한 번만의 선물이었을 가능성이 더 많아 보인다는 것이 내용상 더 자연스럽습니다 따라서 2번의 레스를 모하로 바꿔야 합니다 따라서 실전 2-42의 정답은 5번이 정답이 되었습니다 실전 2-43에서 2-45번입니다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A번 단락입니다 부모님이 돌아가셨을 때 매트는 학교를 중퇴하고 접시 닦는 일을 했다 볼티모의 한 선장이 그를 케빈보이로 고용했을 때 그는 겨우 12살이었다 선장은 그 고아에게 읽고 쓰고 배를 운전하는 법을 가르쳐 주었다 그 배의 선장이 죽었을 때 매트는 다시 혼자였다 그는 와스턴 디쉬로 돌아왔고 그곳에서 그는 로버트 E. 피어리 선장을 만났는데 그는 리카라과를 가로지르는 운하의 실행 가능성을 조사하기 위해 남쪽으로 항해하고 있었다 매트를 만났을 때 그는 18세의 아이가 항해에 대해 그렇게 많이 알고 있다는 사실에 놀랐다 그래서 그는 그 10대를 자신의 개인 시종으로 고용했다 D번단락입니다 그들이 중앙 아메리카에서 지낸 2년 동안 북극원을 탐험하려는 피어리의 미래의 목표는 매트에게 열정을 불러일으켰다 1895년에 그들은 그린란드로 재난이 된 여행을 떠났다 그들은 간신히 겨울을 넘겼다 그들이 한 이누이트 부족에게서 피난처를 찾았을 때 매트는 그들의 어려운 언어를 숙달한 최초의 미국인이 되었다 그는 또한 개설매, 카약, 이글루를 만드는 방법을 배우며 혹독한 북극에서 살아남는 법에 대해 현진들로부터 조언을 들었다 피어리는 그의 시종이 북극에 이르는 열쇠라는 것을 알았다 실전 2-43에서 2-45번 계속 이어집니다 C번단락입니다 몇 번의 시도에서 실패한 후 1908년에 그들은 지구상의 최북단 지점에 도달하기 위한 마지막 시도를 시작했다 그 두 사람은 영하 65도까지 떨어지는 기온을 무릅쓰고 얼음 벌판을 통과하고 크게 벌려진 틈을 가로질러 우뚝 솟은 빙하를 넘어 힘겹게 나아가며 북쪽으로 개설매를 몰았다 마침내 그들이 자신들의 목표물이 보이는 곳에 이르렀을 때 피어리 선장은 기신맥신에 있어서 매트는 계속해서 나아가 북극에선 역사상 최초의 사람이 되었다 그는 그러고 나서 피어리를 데리러 돌아갔다 그 선장은 자신의 시종이 첫 깃발을 꽂은 것에 몹시 화가 나 그 후 영원히 그에게 말을 하기를 거부했다 비번 단락입니다 그 일행은 본국으로 돌아와 영웅 대접을 받았다 자랑스러워한 미국인들은 가두행진과 환영연회로 피어리 선장을 축하했고 그에게 북극에선 최초의 사람이라고 박수를 보냈다 아무도 매트를 주목하지 않았다 하지만 오늘날 세계는 북극에 처음으로 도달한 사람이 바로 매튜 헨슨이라는 것을 알고 있다 아마 그가 아프리카계 미국인이 아니었거나 피어리의 시종이 아니었더라면 그는 더 일찍 인정받았을 것이다 그러나 그 여정 후 약 35년이 지나 매트는 마침내 명예훈장을 받았다 이 글 실전 2-43에서 2-45의 소재는 세계 최초로 북극에 도달한 매튜 헨슨입니다 실전 2-43에 대한 해설입니다 주어진 글 A의 마지막 부분에 제시된 피어리 선장이 니카라가를 조사하기 위해 남쪽으로 항의하던 중 매트를 만나 그를 자신의 시종으로 고용했다는 내용 다음에 중앙아메리카에서 그들이 2년 동안 있었다는 내용으로 시작하는 D가 이어져야 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북극을 탐험하기 위해 여행을 떠났다는 내용이 나오는데 몇 번의 시도가 실패한 후 마지막 시도를 시작했다는 내용이 나오는 C가 그 뒤에 이어져야 합니다 그리고 매트가 북극에 깃발을 꽂는 데 성공했다는 내용이 나온 다음에 그 일행이 환영을 받으며 미국에 돌아왔다는 내용으로 시작하는 B가 이어지는 것이 가장 자연스러운 글의 흐름입니다 따라서 A의 일질 글의 순서로 가장 적절한 것은 5번 DCB번입니다 따라서 실전 2-44의 정답은 5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실전 2-44입니다 미추신 A, E 중에서 가르치는 대상이 나머지 4과 다른 것은 A, B, D, E는 모두 매트를 가르치고 C는 피어리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3번이 지칭하는 대상이 나머지와 다르죠 따라서 실전 2-44의 정답은 3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실전 2-45입니다 윗글에 매트에 관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C에서 피어리는 매트가 첫 깃발을 꽂은 것에 화가 나 그 후 그에게 말을 하지 않았다고 했으므로 매트에 관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4번 북극에 첫 깃발을 꽂고 나서 피어리 선장으로부터 축하를 받았다입니다 따라서 실전 2-45의 정답은 4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반드시 기한 4일에 출석 인증을 완료해 주세요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대형고등학교 영어담당 지도교사 강성호 영어선생입니다 수능완성 영어 오늘의 수업 진도는 실전 모의고사 3회 듣기 분석 1번부터 17번까지입니다 실전 3-1입니다 다음을 듣고 남자가 하는 말의 목적으로 가장 적절한 것을 고르시오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제 채널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야영객 여러분 저는 진 윌슨입니다 텐트에서 야영하는 동안 숙면하는 것이 항상 쉬운 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여러분의 텐트를 설치하기에 좋은 곳을 고르는 것으로 시작합니다 그러므로 현장을 잘 볼 수 있도록 낮에 현장을 방문하세요 이렇게 하면 그늘이 있는 장소를 찾는 데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나무뿌리와 바위가 없는 풀로 덮여있는 평평한 지면을 찾아보세요 그리고 물이 모이는 저지대에는 절대로 텐트를 치지 마세요 가능하다면 고지대에서 자리를 찾으세요 자연에서 야영하는 동안 편안한 밤잠을 자려면 이 존을 따르세요 이글 실전 3-1의 소재는 야영 텐트 설치 장소입니다 남자는 야영시 텐트 설치에 적합한 장소로 그늘이 있고 나무뿌리와 바위가 없는 풀로 덮여있는 평평한 지면을 찾고 물이 모이는 저지대는 피하라고 알려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남장하는 말의 목적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4번 야영시 텐트 설치에 적합한 장소를 성을 명하려고 합니다 따라서 실전 3-1의 정답은 4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실전 3-2입니다 대화를 듣고 여자 의견으로 가장 적절한 것을 고르시오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여보 인터넷에서 뭘 찾고 있는 거예요? 음 지미와 함께 조리할 수 있는 요리를 찾고 있어요 아이와 함께 조리한다고요? 유치원 과제인가요? 전혀 아니에요 지미가 요즘 편식이 심해져서요 맞아요 요즘 아이가 채소를 안 먹고 있어요 하지만 그것이 함께 조리하는 것과 어떤 관련이 있나요? 나는 지미와 함께 조리하는 것이 아이가 음식 재료에 더 관심을 갖게 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흥미롭긴 한데요 그것이 아이의 편식 습관을 줄일 것이라고 생각하나요? 네 재료를 직접 다루면 그 재료의 맛을 더 좋아하게 된다는 보고가 있어요 아 그럴 수 있겠네요 내가 뭐 도와줄 일이라도 있나요? 당신이 할 일은 없어요 그냥 지미가 만드는 것이면 무엇이든 먹으면 돼요 뭐라고요? 어떤 것이라도요? 물론이죠 지미를 돕기 위해서예요 이 글 실전 3-2의 소재는 조리 과정 참여를 통한 편식 습관 개선입니다 여자는 음식 재료를 직접 다루면 그 재료의 맛을 좋아하게 된다는 보고서를 근거로 어린 아들의 편식 습관을 개선하기 위해 어린 아들을 음식 조리 과정에 참여시킬 수 있는 요리를 찾는다고 했으므로 여자의 의견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3번 자녀가 조리 과정에 참여하면 편식 습관 개선에 도움이 된다입니다 따라서 실전 3-2의 정답은 3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실전 3-3입니다 대화를 듣고 두 사람의 관계를 가장 잘 나타낸 것을 고르시오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스미스씨 저는 수전이고 어제 통화했었습니다 오 안녕하세요 여기까지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천만에요 제 일이니까요 인터뷰하기 전에 사진을 찍어도 될까요? 그럼요 사진이 실무보다 더 잘 나왔으면 좋겠어요 해볼게요 지난달에 건축상을 받으셨잖아요 그때 이후로 달라진 게 있나요? 음 그건 정말 큰 상이었고 그로 인해 매우 바빴어요 설계 요청이 많이 들어왔군요 그렇죠? 네 특히 대기업들로부터 건물 리모델링 요청을 여러 건 받았어요 잘 됐네요 어쨌든 이야기 나눌 시간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닙니다 국내에서 가장 인기 있는 잡지 중 하나에 제 이야기를 게재하게 되어 영광입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죠 이 글 실전 3-3의 소재는 잡지사 인터뷰입니다 여자는 인터뷰하면서 사진을 찍어도 되냐고 물었고 남자가 끝부분에서 국내에서 가장 인기 있는 잡지 중 하나에 자신의 이야기가 실리게 되어 영광이라고 했으므로 여자는 기자임을 알 수 있고 남자는 건축상을 수상하고 건축 리모델링 요청을 받았다고 언급했으므로 건축가임을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두 사람의 관계를 가장 잘 나타낸 것은 3번 잡지사 기자와 건축가입니다 따라서 실전 3-3의 정답은 3번이 정답이 됐습니다 실전 3-4입니다 대화를 듣고 그림에서 대화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것을 고르시오 자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클레어 우리 가족 인터넷 블로그는 어떻게 되어가요? 방금 첫 페이지 장식을 끝냈어요 이것 좀 봐요 멋지네요 페이지 맨 위에 있는 구름에 쓰인 제목이 정말 마음에 들어요 저도 그래요 구름 아래 3개의 하트 모양이 보이나요? 그것이 메뉴 버튼이에요 정말요? 그거 정말 귀여운데요 지금은 3개의 버튼이 있지만 원할 때마다 더 추가할 수 있어요 멋져요 페이지 하단 오른쪽에 있는 사진은 작년 소풍 때인 거죠? 네 맞아요 터니가 손에 들고 있는 사탕을 기억하나요? 아이는 사진을 찍은 후에 그것을 떨어뜨려서 먹을 수 없었어요 맞아요 정말 재밌었어요 음 페이지 왼쪽에 두 개의 상자가 있네요 아래쪽 상자가 시간과 날짜를 보여주는 건가요? 네 간단한 디지털 시계 모양을 사용했어요 아 그렇군요 그리고 위쪽은 날씨를 나타내는군요 맞아요 날씨 기호와 온도가 실시간으로 변해요 보시다시피 지금 비가 오고 있어요 정말 훌륭하네요 만드느라 고생 많았겠어요 이 글 실전 3-4의 소재는 가족 인터넷 블로그 제작입니다 대화에서 지금 비가 오고 있다고 했는데 날씨를 알려주는 왼쪽에 위쪽 상자에는 해 그림이 있으므로 대화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것은 5번입니다 따라서 실전 3-4의 정답은 5번이 정답이 됐습니다 실전 3-5입니다 대화를 듣고 여자가 할 일로 가장 적절한 것을 고르시오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여보 내일 세미나 준비는 어떻게 되어가고 있어요? 음 발표 준비는 다 됐고 인쇄물 작업을 하고 있어요 늘 그랬듯이 잘할 수 있을 거예요 그렇게 말해줘서 고마워요 아 그런데 존이 치통이 심한 것 같아요 정말요? 내일 그의 치과 선생님께 데려갈게요 고마워요 하지만 확인해봤는데 존의 치과 의사는 이미 예약이 꽉 찼어요 그럼 다른 치과 의사를 찾아보죠 다른 아는 사람이 있나요? 닥터 패터슨의 치과가 아주 좋다고 들었어요 그리고 그들은 앱을 이용한 예약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어요 아 잘 됐네요 예약을 하려면 어떤 앱을 사용해야 하나요? 이 앱을 보세요 이 앱에 등록된 치과 의사는 쉽게 예약할 수 있어요 내 휴대전화에 다운받을 수 있나요? 네 하지만 이미 내 휴대전화에 그 앱이 있어요 내일 오후 5시에 존의 이름으로 예약할게요 오 그러면 고맙겠어요 그럼 내일 존이 학교하는 대로 내가 치과에 데려갈게요 이 글 실전 3-5의 소재는 치과 예약용 앱 사용입니다 여자는 남자가 존을 치과에 데려갈 수 있도록 앱을 이용하여 치과 예약을 한다고 했으므로 여자 관리로 가장 적절한 것은 4번 치과신료 예약하기입니다 따라서 실전 3-5의 정답은 4번이 정답이 됐습니다 실전 3-6입니다 대화를 듣고 남자가 지불할 금액을 고르쇼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세탁물을 맡기고 싶습니다 가지고 온 옷을 계산대에 놓으세요 코트 3벌에 바지 1벌입니다 비용이 얼마나 들까요? 코트 1벌에 20달러이고 바지는 10달러입니다 아 그런데 바지 수선이 가능한가요? 네 해드릴 수 있어요 어떻게 수선해드릴까요? 바지가 제게 너무 커서요 허리를 1인치 정도 줄이고 싶어요 가능할까요? 네 허리 사이즈 조정은 10달러입니다 아 이 바지의 경우 허리 부분을 수선하면 바지 모양이 많이 바뀔 듯 합니다 괜찮으시겠어요? 정말요? 그럼 그냥 세탁만 할게요 좋아요 그럼 코트 3벌과 바지 1벌만 세탁하시는 거죠? 네 카드로 결제할 수 있나요? 물론이죠 여기 전화번호를 적어주시면 세탁이 끝난 후 연락드리겠습니다 여기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글 실전 3-6의 소재는 세탁소 이용입니다 코트 1벌의 세탁 비용은 20달러이고 바지 1벌은 10달러이며 바지 수선 비용은 10달러입니다 남자는 코트 3벌과 바지 1벌을 가지고 와서 세탁과 바지 수선을 의뢰하려 했는데 바지 수선의 경우 바지 모양이 바뀔 수 있기에 그냥 세탁만 하기로 했으므로 남자가 지불할 금액은 4번 70달러입니다 따라서 실전 3-6의 정답은 4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실전 3-7입니다 대화를 듣고 남자가 이번 주말에 헌혈을 할 수 없는 이유를 고르시오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존 우리같이 헌혈하러 가지 않을래 어 갑자기 헌혈하려는 이유가 뭐야 지역병원에 혈액이 충분하지 않아서 헌혈 캠페인이 진행 중이야 그렇구나 나도 돕고 싶어 언제 할 거야 이번 주 토요일 오후에 갈 거야 그런 다음 함께 저녁을 먹자 좋아 그런데 헌혈은 이번이 처음이거든 어떤 자격 요건이 있는 거니 글쎄 내가 건강하다면 문제가 없을 거야 지난번 건강검진에서는 아무 문제가 없었으니 괜찮을 거야 아 그나저나 생일이 언제야 생일 다음 달 13일 아 이번에는 헌혈이 안되겠는데 왜 그게 내 생일이랑 무슨 상관인데 법적으로 16세 이상만 헌혈을 할 수 있어 넌 16번째 생일이 지나야 헌혈을 할 수 있어 정말 아쉽네 이글 실전 3-7의 소재는 헌혈 가능 나이입니다 남자는 여자의 권유로 이번 주 토요일에 헌혈에 참여하고자 했으나 다음 달이 되어야 법적으로 16세가 되어 헌혈을 할 수 있는 법적 나이에 도달하게 되므로 남자가 이번 주말에 헌혈을 할 수 없는 이유는 5번 헌혈 가능 법적 나이에 도달하지 않아서입니다 따라서 실전 3-7의 정답은 5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실전 3-8입니다 대화를 듣고 커리어 폐하에 관해 언급되지 않은 것을 고르시오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준순 선생님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이번 주 진로 박람회 담당이시죠? 네 베이컨 선생님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박람회 날짜가 바뀌었다고 들었는데 확인하고 싶어요 이번 주 토요일에 열리죠? 네 처음에는 일요일에 학위로 되어 있었는데 토요일로 옮겼어요 장소는 원래 공지된 것과 같은 곳인가요? 네 장소는 바뀌지 않았어요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까지 학교 체육관에서 열릴 예정입니다 제 담임 학급에 몇몇 학부모님들이 참여하고 싶어 하시는데 괜찮을까요? 물론이죠 학부모님들이 박람회에 참여하시는 것은 환영합니다 게다가 오후 2시에는 학부모님을 위한 특강이 있을 예정입니다 행사에서 점심이 제공되나요? 아니요 참가자들은 직접 점심을 준비해야 하고요 우리는 학교 구내식당을 식사장소로 제공할 거예요 네 감사합니다 학생들에게 알릴 때 큰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이 글 실전 3-8의 소재는 진로 박람회입니다 개최 요일, 개최 장소, 학부모 참여 가능 여부, 점심 식사 제공 여부는 언급이 되었지만 4번 참여 신청 방법은 언급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실전 3-8의 정답은 4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실전 3-9입니다 홈가든 키트에 관한 다음 내용을 듣고 일치하지 않는 것을 고르시오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 좋은 아침입니다 로즈킹덤 식물원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저는 식물원의 마케팅 담당자입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의 집 정원을 만드는 가장 쉬운 방법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저희 식물원은 이번 주 토요일 선물 가게에서 홈가든 키트에 판매를 개시합니다 홈가든 키트는 장미부터 선인장까지 5종류의 식물로 출시될 예정입니다 키트는 씨앗과 이를 기르기 위한 흙 그리고 화분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것도 더 구매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이에 더하여 식물 재배법에 대한 자세한 설명서가 키트 안에 동봉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초보자들조차도 집에서 정원을 꾸밀 수 있도록 도와줄 것입니다 그리고 연말에는 홈가든 키트 구매자들이 자신이 재배한 식물 사진을 놓고 서로 겨루는 사진 경연이 열릴 것입니다 여러분의 집에 정원을 만들 기회를 놓치지 마세요 이 글 실전 3-9의 소재는 식물 재배 키트입니다 키트는 씨앗과 이를 기르기 위한 흙 그리고 화분으로 구성되어 있다고 했으므로 담화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것은 3번 흙과 화분은 별도로 구매해야 한다 입니다 따라서 실전 3-9의 정답은 3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실전 3-10입니다 다음 표를 보면서 대화를 듣고 여자가 구입할 식기세척기를 고르시오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여보 우리 새 식기세척기 구입에 대해 이야기했던 걸 기억해요? 물론이죠 생각해둔 특별한 모델이 있어요? 아니요 하지만 한 유명 가정제품 블로거가 인기상품 비교표를 게시했네요 아 그래요 같이 봅시다 표에는 5개의 제품이 있는데요 2020년 5월 이후에 출시된 제품이 새 모터를 갖추어서 훨씬 더 에너지 효율적이라고 들었어요 그럼 이전 모델은 제외합시다 예산이 얼마나 되죠? 최대 1000달러에요 예산을 생각하면 3가지 모델이 남아요 어느정도 용량이 필요할 것 같아요 용량은 클수록 좋겠죠 하지만 우리 주방 공간이 150 식기용보다 더 큰 것을 설치할 만큼 넓지는 않은 것 같아요 동의해요 아 이 제품은 스마트폰 앱과 연결될 수 있네요 맞아요 앱을 이용하면 나중에 세척기를 가동하도록 타이머를 설정할 수 있어요 글쎄요 그 기능이 꼭 필요한지 모르겠어요 아마 당신 말이 맞을 거예요 우리가 사용하지 않을 기능 때문에 더 비슷한 것을 살 필요는 없어요 네 전적으로 동의해요 이 모델을 사죠 이 글 실전 3-10의 소재는 식기세척기 구입입니다 2020년 5월 이후에 생산되었고 1000달러를 넘지 않으면서 150 식기용 이하의 용량이고 스마트폰 앱과 연결 기능은 없는 제품을 구매한다고 했으므로 여자가 구입할 식기세척기는 1번입니다 따라서 이 글 실전 3-10의 정답은 1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실전 3-11입니다 대화를 듣고 남자의 마지막 말에 대한 여자의 양답으로 가장 적절한 것을 고르시오 자 일단 정답은 5번 Well you can rent a swimming cap at the front desk를 답을 하겠습니다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실례합니다 잊고 수영 모자를 가져오지 않았어요 수영장에 들어갈 수 없겠죠 안타깝게도 아시다시피 수영 모자를 쓰는 것은 필수 조건입니다 속상하네요 집에 가서 수영 모자를 가져올 시간은 없거든요 음 수영 모자는 프론트에서 빌릴 수 있습니다 이 글 실전 3-11의 소재는 수영장 입장입니다 남자는 수영 모자를 가져오지 않았고 집에 가서 수영 모자를 가져올 시간이 없다며 안타까워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여자의 양답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5번 Well you can rent a swimming cap at the front desk입니다 따라서 실전 3-11의 정답은 5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실전 3-12입니다 대화를 듣고 여자의 마지막 말에 대한 남자의 정답으로 가장 적절한 것을 고르시오 일단 정답은 4번 Right, unfortunately there will be no discount next week가 답이 되겠습니다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실례합니다 이 신발 7사이즈 있나요? 아 죄송합니다 현재 7사이즈는 모두 품절이네요 다음 주에 더 입고될 것으로 예상합니다 다음 주요? 내일 특별 할인이 끝난다고 들었어요 맞습니다 유감스럽게도 다음 주에는 할인이 없습니다 이 글 실전 3-12의 소재는 신발 구매입니다 여자는 자신이 원하는 사이즈의 신발은 현재 품절이고 다음 주에 입고 예정인 상황에서 특별 할인이 내일 종료되는 것으로 안다고 했습니다 따라서 남자의 정답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4번 Right, unfortunately there will be no discount next week가 정답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실전 3-12의 정답은 4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실전 3-13입니다 대화를 듣고 남자의 마지막 말에 대한 여자의 영답으로 가장 적절한 것을 고르시오 자 일단 정답은 2번 Okay, let's not take those vegetable sticks를 정답으로 하겠습니다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여보, 나갈 준비 됐어요? 아직요 동물원이 몇 시에 개장한다고 했죠? 10시요 개장 시간에 도착하려면 지금 출발해야 해요 제이미 옷은 다 입혔어요? 난 10분 정도 더 필요해요 우리는 준비 다 됐어요 내가 뭐 도와줄 일이라도 있을까요? 아니요 그냥 채소 스틱을 싸고 있어요 채소 스틱은 무엇을 쓰려고요? 제이미 간식인가요? 아니요 동물원에 있는 동물들에게 먹이려고요 동물 간식은 동물원 입구에서 판매해요 알아요 하지만 동물원에서는 가족당 한 세트의 동물 간식만 구매할 수 있어요 제이미는 간식을 더 많이 주고 싶어 할 거예요 여보, 동물원은 동물을 보호하기 위해 그 규정을 시행하는 거예요 간식을 너무 많이 주는 것은 그것들의 건강에 좋지 않거든요 알았어요 채소 스틱은 가져가지 맙시다 이 글 실전 3-13의 소재는 동물 간식 제공입니다 가족이 함께 동물원에 방문 예정인 상황에서 여자가 동물에게 줄 간식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남자는 동물원 입구에서 제한된 양의 동물 간식을 판매하는 것은 동물의 건강과 관련이 있다고 말하고 있으므로 남자의 말에 대한 여자 양답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2번 OK, Let's not take those vegetable sticks입니다 따라서 실전 3-13의 정답은 2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실전 3-14입니다 대화를 듣고 여자의 마지막 말에 대한 남자 양답으로 가장 적절한 것을 고르시오 일단 정답은 4번 Great, I will look online for a smartwatch that suits me 를 정답을 하겠습니다 내용 3번 보겠습니다 내가 전에 그 시계를 찬 것을 본 적이 없는데 세거니? 응, 스마트워치야 지난 주말에 샀어 스마트워치? 정확히 뭘 하는 거야? 응, 그건 내 스마트폰과 연동되어서 그것으로 전화를 받고 메시지를 읽을 수 있어 멋진걸? 그러면 중요한 것을 놓칠 일이 없겠네 맞아 그리고 그건 다양한 건강관리 사양이 있어 예를 들면 그것은 내 심장박동수, 수면습관, 그리고 신체활동을 관찰해 예를 들어 그것은 내가 걷거나 달리는 동안 나의 걸음수와 태우는 칼로리를 추적할 수 있어 굉장한데 내 목표는 하루에 만 복 얻는 거야 하지만 내 걸음수를 추적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스마트폰을 가지고 다니는 거야 그렇다면 스마트워치를 사야겠네 동감이야 동감이야 하지만 비싸지 않아? 글쎄 디자인과 기능에 따라 가격대가 달라 너에게 괜찮은 적당한 가격의 것을 찾을 수 있을 거라고 확신해 좋아 나에게 맞는 스마트워치를 온라인에서 찾아볼게 이 글 이 글 4위의 소재는 스마트워치의 건강 기능입니다 남자가 스마트워치 구입에 대해서 관심을 보이면서도 가격에 대한 우려를 표하자 여자는 남자에게 디자인과 기능에 따라 가격대가 다르며 적당한 가격의 제품을 찾을 수 있을 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남자의 정답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4번 Great! I will look online for a 스마트워치 that suits me 가 정답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실전 3-14의 정답은 4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실전 3-15입니다 다음 상황 설명을 듣고 에이미가 브랜든에게 할 말로 가장 적절한 것을 고르시오 자 일단 정답은 5번 The goal should be to share your writing rather than to perfect it 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에이미와 브랜드는 글쓰기 동아리 회원입니다 모임에서 동아리 회원들은 글을 서로 공유하고 서로에게 피드백을 주기로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브랜드는 공유할 어떤 글도 아직 가져오지 않았습니다 에이미가 브랜든에게 왜 그런지 물을 때마다 그는 그녀에게 자신은 다른 동아리 회원들에게 보여줄 완벽한 글을 창작하고 싶은데 그 일을 제시간에 끝낼 수 없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에이미는 그가 우선해야 할 일은 그저 한 편의 글을 공유하는 것이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그는 다른 사람들로부터 피드백을 받을 수 있고 이것은 그가 글을 쓰는 것을 향상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녀는 브랜든에게 완벽하지 않더라도 한 편의 글을 공유하라고 조언하고 싶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에이미는 브랜든에게 뭐라고 말하겠습니까 목표는 너의 글을 완벽하게 하는 것보다는 그것을 공유하는 것이어야 해 이 글 실전 3-15의 소재는 글쓰기 동아리 활동입니다 회원들이 글쓰기 동아리 모임에 와서 자신의 글을 공유하고 피드백을 주고받기로 했는데 브랜든은 완벽한 글을 창작하고 싶은 마음에 실시간에 완성해 오지 못하고 있고 에이미는 그런 브랜든에게 완벽하지 않더라도 글을 공유하는데 우선순위를 두어야 한다고 조언하려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에이미가 브랜든에게 할 말로 가장 적절한 것은 5번 The goal should be to share your writing rather than to perfect it 따라서 실전 3-15의 정답은 5번이 정답이 되어있습니다 실전 3-16에서 3-17입니다 다음을 두고 물음에 답하시오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투데이스 헬스티비의 셀리 그리핀입니다 여러분은 과일을 드실 때 껍질을 버리시나요? 오늘 저는 과일 껍질이 사실 여러분의 피부를 개선할 수 있다는 것을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특정한 종류의 과일 껍질을 사용하여 껍질을 피부에 부드럽게 문지르거나 여러분만의 얼굴팩을 만들므로써 집에서 피부를 관리할 수 있습니다 오렌지 껍질에는 비타민c와 칼슘이 풍부합니다 그것은 지성피부를 관리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는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보카도 껍질은 영양분이 풍부해서 여러분의 피부에 영양을 공급하기 위한 천연의 화학성분이 없는 방법으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그것은 건조하고 가렵고 거친 피부를 위한 훌륭한 치료제입니다 바나나 껍질에는 비타민, 마그네슘, 철분이 풍부합니다 그것은 또한 진정시키는 특성이 있어서 피부 자극에 대한 천연 치료제입니다 사과 껍질에 들어 있는 비타민 A와 C는 노화를 지연시키는데 도움이 됩니다 사과 껍질은 또한 햇볕에 탄 피부를 치료하고 피부를 깨끗하게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과일의 속과 겉을 모두 즐기세요 그러면 여러분의 피부는 건강하고 행복해질 거예요 이 글 실전 3-16에서 17번의 소재는 과일 껍질의 피부 개선 효능입니다 실전 3-16입니다 여자가 하는 말의 주제로 가장 적절한 것은 과일 껍질을 얼굴에 문지르거나 팩을 만들어 피부를 관리하는 방법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자가 하는 말의 주제로 가장 적절한 것은 3번 Benefits of using fruit pills for skin care 피부 관리를 위해 과일 껍질을 사용하는 것의 이점입니다 따라서 실전 3-16의 정답은 3번이 정답이 되었습니다 실전 3-17입니다 언급된 과일이 아닌 것은 이 오렌지, 아보카도, 바나나, 사과는 언급되었지만 포도는 언급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실전 3-17의 정답은 1번, 그레이프 1번이 정답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반드시 기한 4일에 출석 인증을 완료해 주세요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Hello everyone! 여러분 안녕하세요 대원고등학교 영어담당 지도교사 강성호 영어선생입니다 수능완성 영어 오늘의 수업 진도는 실전모의고사 3회 독해 분석 18번부터 45번까지입니다 실전 3-18입니다 다음 글의 목적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골드만스에게 비어먼트 비어먼트 레일딩센터 증축에 대한 예비 설계도를 재검토한 후 저희 건축가 바브 테일러와 6월에 제출된 원 견적은 제곱피트당 102달러를 기준으로 했기 때문에 견적은 14,382달러 141제곱피트 곱하기 102달러의 전체 프로젝트에 대한 물가상승률 10%를 더한 만큼 증가해야 합니다 저는 다음 회의 때 이 문제에 대해 좀 더 논의할 수 있기를 바라며 제한된 변경사항에 대해 알려드리고 싶었습니다 뉴드림 최고 경영자 마이클 데이비스 드림 이 글 실전 3-18의 소재는 건물 중축 계획 수정입니다 건축가의 의견을 바탕으로 중축 관련 예비 설계도와 견적 비용의 수정이 필요한 것을 의뢰인에게 알리는 그림으로 글의 목적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1번 중축 예산 계획의 수정이 필요한 것을 알리려고 합니다 따라서 실전 3-18의 정답은 1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실전 3-19입니다 다음 글에 드러난 닥샤의 심경 변화로 가장 적절한 것은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어느 날 오후 뉴델리 근처에서 닥샤는 아기를 품에 안고 파야스와미 강가를 따라 걷고 있었다 그 아기는 그녀의 손 아귀에서 미끄러져 흐르는 물에 빠졌다 닥샤는 비명을 질렀는데 그녀는 수영할 줄 몰랐다 그때 한 무리의 원숭이가 근처 나무에서 지켜보고 있었다 갑자기 한 원숭이가 나무에서 바로 강으로 뛰어내렸고 그 아기 쪽으로 헤엄쳤다 물살을 무릅쓰고 그 작은 원숭이는 그 엄마가 기다리는 강가로 그 사람 아기를 끌고 갔다 그 원숭이는 엄마의 발치에 그 아이를 놓고 다시 나무 위로 기어올랐다 자신의 아기가 괜찮다는 것을 알았을 때 그녀는 마침내 숨을 쉴 수 있었다 이 글 실전 3-19의 소재는 아기를 강에 떨어뜨린 엄마입니다 닥샤는 강가에서 아기를 안고 헛다가 흐르는 물에 아기를 떨어뜨려 고음에 질려 있다가 원숭이가 강물에 뛰어들어 아기를 자신의 발치로 데리고 온 후 아기가 괜찮다는 것을 알았을 때 마침내 숨을 쉬며 안도할 수 있었다는 내용의 글입니다 따라서 닥샤의 심경 변화로 가장 적절한 것은 2번 겁에 질린에서 안도한입니다 즉 프라이튼드에서 릴리브드입니다 따라서 실전 3-19의 정답은 2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실전 3-20입니다 다음 글에서 필자가 주장하는 바로 가장 적절한 것은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인류 전체의 역사에서 여러분 같은 사람은 결코 없었고 앞으로도 없을 것이다 다른 사람이 여러분의 독특한 특징과 자질조합을 소유할 확률은 500억 대 1이 넘는다 이것은 여러분이 여러분의 삶에서 특별하거나 비범한 것 즉 다른 누구도 할 수 없는 어떤 것을 할 수 있는 참제력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하지만 나는 여러분은 그것을 할 것인가 라고 묻지 않을 수 없다 드물고 독특한 재능을 가지고 태어나는 사람들이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우리 대부분은 평범한 재능과 능력을 가지고 삶을 접하게 된다 사회가 위대하다고 칭하는 사람들은 자신이 선택한 분야에서 자신의 재능을 매우 높은 정도까지 개발함으로써 높은 수준의 성취를 이룬다 다시 말해서 여러분의 잠재력은 잠복 상태에 있다 만약 여러분이 삶에서 더 많은 것을 얻고 싶다면 그것을 찾아내어 개발해야 한다 성공의 공식은 간단하다 즉 몇 가지 간단한 단련을 매일 실천하라 이 글 실전 3-20의 소재는 잠재력 개발을 위한 노력입니다 누구나 독특한 특징과 자질의 조합을 소유하고 있다는 것은 다른 누구도 할 수 없는 것을 할 수 있는 잠재력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고 성공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잠재력을 찾아내어 개발해야 한다는 내용의 글입니다 따라서 필자가 주장하는 바로 가장 적절한 것은 3번 자신만의 고유한 잠재력을 찾아내어 개발해야 한다 입니다 따라서 실전 3-20의 정답은 3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실전 3-21입니다 미투체인 블라인딩어워셉스 투 아더 웨이스 오브 파실링이 다음 글에서 의미하는 바로 가장 적절한 것은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과학자가 비유적 표현을 만들 때 그 과학자는 문화적 원천으로부터 그것을 채택한다 대안이 없으니 과학자들은 대다수 사람에게 공교롭게도 낯선 특정 영역 내에서 일상적인 이해를 적용할 수밖에 없다 우리가 알다시피 비유적 표현은 어떤 것을 다른 것의 관점에서 이해하는 것을 의미한다 그리고 과학자가 선택하는 그 다른 것은 그 과학자가 우리 모두와 공유하는 일상의 무언가가 될 것이다 따라서 성공적인 비유적 표현을 선택하기 위해서 그 과학자는 자신이 위치한 더 광범위한 언어 생태 환경에 대한 명시적이지 않은 이해를 이용해야 한다 그 과학자가 다른 비유적 표현 대신 선택한 하나의 비유적 표현은 자신의 열망 뿐만 아니라 자신의 사회적 맥락도 반영될 것이다 예를 들어 예를 들어 예전에 에딘버그 대학교의 과학학학자였던 데이빗 엣지는 우리가 뇌를 컴퓨터 시스템으로 묘사하는 것에 주목하면서 우리의 환경과 인간 사회를 지배하고 통제하기 위해 우리가 고안하는 바로 그 장치로 우리의 상상력이 지배받게 되는 이러한 과정의 범위와 역학관계를 탐구할 것을 권고했다 이런 일이 일어날 때 우리는 그러한 비유적 표현에 이해시되는 인식 방식을 강화하며 아마도 다른 인식 방식에는 눈을 감을 것이다 이 글 실전 3-21의 소재는 과학자의 비유적 표현입니다 과학자들은 사람들에게 낯선 특정 영역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비유적 표현을 적용하지만 그 비유적 표현은 과학자 자신의 사회적 맥락을 반영한 것이어서 비유적 표현으로 제시한 사례가 제공하는 이해의 범위에 한계가 있다는 내용의 글입니다 따라서 밑주친 부분이 의미하는 바로 가장 적절한 것은 4번 그 비유적 표현들로 제시된 맥락에 한정하여 이해할 것이다 언더스탠딩 개념 개념학습 개념학습에 참여할 것인지 말 것인지를 결정하는 것은 바로 학생이고 이 선택은 거의 항상 내가 이것을 배우고 싶은가 라는 질문에 기초한다 학생들은 과제에 대한 관심 교사와의 관계 지식에 인식된 가치와 유용성 자기 효능감 그리고 사회적 풍토를 포함한 다양한 이유로 어떤 주제에 몰두하기로 선택한다 이 마지막 요소 사회적 풍토는 비유를 수반하여 가르칠 때 자주 무시되지만 중요하다 교실은 사회적 환경이며 비가스키의 학습 심리학은 왜 사회적 상호작용이 유용한지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며 교사가 예를 들어 한 학생 그룹이 공유하는 근접 발달 영역에 위치한 비율을 선택함으로써 자신의 계획 및 수업을 향상할 수 있는 방법을 제안한다 사회적 지식과 경험은 비유를 가르치는 작업에 가장 효과적인 원천이며 비유물은 학생들의 실생활을 끌어내어 학생들에게 친숙해야 한다 간단히 말해서 비유물이 친숙하지 않거나 흥미롭지 않다면 사용하지 말아야 한다 이 글 실전 3-22의 소재는 학습 심리학의 관점에서의 비유입니다 컬츠노트 잠깐 보겠습니다 Gen of a Proximal Development GPD 근접 발달 영역인데요 이것은 아동이 타인의 도움 없이 스스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실제적 발달 수준과 또래나 성인의 도움을 주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잠재적 발달 수준 사이의 이론적인 영역을 뜻하고 있습니다 러시아의 심리학자 엘 비가스티키가 이 지능검사는 아동의 잠재능력에 측정과 거리가 멀기 때문에 발달 가능성을 고려하여 평가하고 교육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하여 사용한 업구입니다 실전 3-22 다음 글의 요지로 가장 적절한 것은 학생들의 학습 동기를 부여하기 위한 요소로 사회적 상호작용을 강조하며 비유를 사용하여 학생들을 가르칠 때 학생들의 사회적 지식과 경험에 기반하여 학생들의 실생활에서 끌어낸 친숙한 것을 비유해 사용해야 한다는 내용의 글입니다 따라서 글의 요지로 가장 적절한 것은 5번 학생들을 가르칠 때 학생의 사회적 지식 및 경험과 관련된 비유를 사용해야 한다 입니다 따라서 실전 3-22 의 정답은 5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실전 3-23 입니다 다음 글의 주제로 가장 적절한 것은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아주 오랜 세월 동안 일반적으로 사용된 가장 흔한 세계의 지도는 항법 목적에 매우 유용한 메르카토르 지도 또는 유사한 투영도였다 이 투영도들은 방향을 왜곡하지 않았기 때문에 출발점에서 목적 지점까지 나침반 방향으로 항해함으로써 한 지점에서 다른 지점으로 쉽게 이동하도록 사용될 수 있었다 이것이 이것이 취할 수 있는 가장 가까운 경로는 아니었지만 어떤 여행에서는 그것이 가장 쉽게 따를 수 있는 경로였다 하지만 메르카토르 지도에서 북극과 남극은 실제 그대로의 지점이 아니라 지구의 둘레 전체만큼 긴 선이다 그러므로 극지방에 가까워질수록 더 많은 면적이 보일 수밖에 없고 그것 즉 그 면적이 더 많이 과장된다 내 사무실에 걸려 있었던 한 메르카토르 투영도에서 남극 대륙은 남아메리카와 아프리카를 합친 것보다 더 크게 보이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다 이 지도에서 약이 되는 거짓은 꽤 명백하다 예를 들어 자연 잡지에서 북극곰 서식지를 보여주는 어느 지도는 서식지의 범위를 크게 과장한 메르카토르식 투영도를 사용했다 이 글 실전 3-23의 정답은 메르카토르 투영도는 두 지점 사이의 방향을 왜곡하지 않는다는 장점이 있으나 극지방으로 갈수록 지도상의 면적을 크게 과장하는 한계점도 있다는 내용의 글입니다 따라서 글의 주제로 가장 적절한 것은 2번 메르카토르 투영도의 장점과 왜곡 메르카토르 프로젝션입니다 따라서 실전 3-23의 정답은 2번이 정답이 되어있습니다 실전 3-24입니다 다음 글의 제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모든 대형 초식동물들처럼 사슴에게도 한 가지 문제가 있는데 그것은 그들이 닿을 수 있는 초목만 먹을 수 있다는 것이다 그리고 보통 그들이 얻을 수 있는 초목은 초식동물의 공격에 대비해 무장을 했다 일반적인 방위 수단은 가시 독소 또는 단순히 두껍고 단단한 나뭇껍질을 포함하지만 중부 유럽 숲의 일부 나무들은 이러한 방어 수단을 전혀 발달시키지 못했다 이것은 그 나무의 자손들이 굶주린 동물들의 모든 입질에 대항할 능력 없이 견뎌야 한다는 것을 의미할까 숲을 잘 둘러보면 너도 밤나무가 자신을 어떻게 방어하는지 알 수 있다 매년 잎을 떨어뜨리는 나무 주변의 숲 바닥에는 초목이 눈에 띄게 없다 이곳저곳에서 오래된 거목이 쓰러져 햇빛 몇 줄기가 땅에 닿을 수 있게 된 작은 빈터에서 외톨이 양치식물이나 풀 몇 포기를 발견할 수 있을지도 모른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빛 수준이 너무 낮아 식물이 다량의 당을 생산하지 못하는데 이는 숲에서 자라는 야생식물이 숲 밖에 확 트인 평지에서 자라는 동족에 비해 영양소를 거의 함유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한다 다시 말해 하층식물은 즐기고 쓰다 이 글 실전 3-24의 소재는 숲 하층식물의 특성입니다 중부유럽 숲의 하층식물은 소식동물의 먹이가 되는 것을 방어하는 가시 독소 또는 두껍고 단단한 나무 껍질과 같은 일반적인 방어 수단을 가지고 있지 않지만 숲의 햇빛을 덜 받아서 영양소가 거의 없는 질기고 쓴 잎을 가지고 소식동물의 매력적인 먹이가 되지 않는다는 내용의 글입니다 따라서 글의 제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1번 숲 식물이 어떻게 먹히는 것을 피하는가 How forest plants avoid being eaten 입니다 따라서 실전 3-24의 정답은 1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실전 3-25입니다 다음표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것은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위표는 2019년에 가장 많은 1인당 전자폐기물을 배출한 상위 9개국을 보여준다 1인당 전자폐기물 발생면에서 노르웨이가 26kg으로 순위를 이끌었고 영국이 그 뒤를 이었는데 영국은 거의 24kg을 발생시켰다 이 상위 2개국과 나머지 7개국은 모두 1인당 20kg이 넘게 발생시켰다 9개국 중에서 미국이 가장 많은 전자폐기물 총량을 발생시켰는데 영국에서 발생된 것보다 2배가 많았다 프랑스는 1인당 전자폐기물 배출량은 8위였지만 전자폐기물 총 발생량은 호주와 네덜란드의 총 전자폐기물을 합친 양을 넘었다 1인당 최대 전자폐기물 배출국인 노르웨이에서 발생한 전자폐기물의 총량은 프랑스에서 발생한 전자폐기물 총량의 14분의 1이었다 이 글 실전 3-25의 소재는 1인당 전자폐기물 발생 상위 9개국입니다 미국이 9개국 중 가장 많은 전자폐기물 총량을 발생시킨 것은 맞게 기술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미국의 전자폐기물 총량은 690만 톤이고 영국의 총량은 160만 톤이어서 2배 차이라는 기술은 맞지 않습니다 따라서 표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것은 3번입니다 따라서 실전 3-25의 정답은 3번의 정답이 되겠습니다 실전 3-26입니다 치코 멘데스에 관한 다음 글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것은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1944년에 태어나 제2차 세계대전에서 연합군의 전쟁활동에 쓸 고무를 채취한 총원 5만 명을 이루어진 고무부대 중 한 명의 아들이었던 치코 멘데스는 9살 때 고무수액 채취자로 일을 시작했다 진보적인 해방 신학운동 사제들의 영향을 받아 그는 워컬스파티에 지부를 설립하는 것을 도왔고 고무수액 채취자 노동조합의 지도자가 되었다 브라질 열대 우림의 넓은 지역이 소 목장에 자리를 내주기 위해 개간되었을 때 멘데스는 숲을 구하고자 하는 고무수액 채취자들의 투쟁을 홍보했다 그는 소 목축 프로젝트에 자금을 제공해서는 안 된다고 의회와 세계은행을 설득하기 위해 와시던디시로 갔다 대신 그는 임야 지역을 채취 보호구역 즉 지역사회가 지속가능하게 임야 생산물을 수확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고 관리하는 공유지로 보호할 것을 제안했다 소 목장 주인들은 그의 운동을 위협으로 여겼고 총격 사건이 일어났으며 이것이 1988년 멘데스의 멘데스의 목숨을 빼앗았다 그가 죽은 후 그러한 많은 보호구역 중 첫 번째 보호구역이 설정되었는데 자프리 주변에 250만 에이컬 100만 헥타르의 숲을 덮는 규모였다 이 글 실전 3-26의 소재는 고무수액 채취자 치코 멘데스입니다 멘데스의 사후 첫 번째 보호구역이 설정되었다고 했으므로 글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은 것은 5번 사망 전에 보호구역이 지정되는 것을 보았다 입니다 따라서 실전 3-26의 정답은 5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실전 3-27입니다 레인보우 랜턴 스피커에 관한 다음 안내문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은 것은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레인보우 랜턴 스피커 진보된 5.8GHz 신호 기술로 레인보우 랜턴 스피커는 마당 정원 해변 바비큐 파티 그리고 캠핑을 위한 완벽한 분위기를 제공합니다 특징 무선으로 연결할 수 있어 앱이 필요 없습니다 25W의 강력한 사운드를 냅니다 3시간 이내로 완전 충전되고 중간 음량에서 20시간까지 최대 음량에서 10시간까지 재생되는 6600MAh의 내장형 충전식 배터리가 장착되어 있습니다 물튀김과 빗물로부터 방수가 됩니다 랜턴의 밝기를 20% 40% 60% 80% 혹은 100% 로 조절할 수 있으며 타이머 설정은 2시간 4시간 6시간 8시간 또는 연속 온오프가 있습니다 제품정보 연결기술 블루투스 와이파이 AUX 단자 3.5mm AUX 단자 연결 케이블 포함 색상은 흰색과 하늘색 조명은 7가지 색깔 조명 디스플레이 오디오 출력 모드는 서라운드 스테레오 이글 실전 3-27의 소재는 블루투스 스피커입니다 중간 음량에서 20시간까지 최대 음량에서 10시간까지 재생된다고 했으므로 안내문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은 것은 2번 최대 음량에서 20시간까지 재생된다입니다 따라서 실전 3-27의 정답은 2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실전 3-28입니다 스크랩 메럴 드라이버 폴 홈리스 패스에 관한 다음 안내문의 내용과 일치하는 것은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집 없는 반려동물을 위한 고철수거운동 나와서 에드먼드 동물보호소에 동물들을 도와주세요 저희는 이 동물들을 위해 돈을 모으려고 고철을 수거하려 합니다 시간 오전 11시에서 오후 3시 날짜 9월 24일 토요일 및 25일 일요일 장소 에드먼드 동물보호소 주차장 받는 품목 저희는 난간 문 쓰레기통 서류보관함 자전거 프레임 파이프 창틀 정원용 가구 공구 세탁기 건조기 난로 수레 등 어떤 종류의 금속이라도 받습니다 안전상의 문제로 프로판 탱크 에어컨 냉장고는 받을 수 없습니다 참고 폐품처리는 에드먼드 마켓의 가장 큰 회사인 데이비드 스크랙 프로페서스가 담당할 것입니다 모든 수익금은 동물보호소에 있는 집없는 반려동물들을 위해 쓰이게 될 것입니다 이 글 실전 3-28의 소재는 집없는 반려동물들을 위한 고철수거 운동입니다 안전상의 문제로 프로판 탱크 에어컨 냉장고는 받을 수 없다고 했으므로 안내문의 내용과 일치하는 것은 4번 안전상의 이유로 에어컨은 받을 수 없다입니다 따라서 실전 3-28의 정답은 4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실전 3-29입니다 ABC의 각 네모 안에서 어법을 맞는 표현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지도가 더 정확해짐에 따라 그것의 정치적 중요성이 더 커졌다 군사적으로 쓰인 초창기 사례 중 하나는 영국에서 1745년 스코틀랜드인들이 폐위된 왕의 친척들을 왕위에 다시 앉히고자 했던 중대한 쿠데타 이후에 있었다 뒤이어 영국의 으리앙 로이 소장은 군대가 미래의 어떤 폭동이든 더 잘 진압하는데 지도가 도움이 될 것이라는 희망으로 스코틀랜드를 상세하게 지도로 만드는 인물을 떠안게 되었다 우리에게 이것은 완전히 지루하거나 기분 나쁠 정도로 위험한 일처럼 들리지만 로이는 위태로운 상황에서 일을 잘 해내어 수십 년 동안 사용될 정도로 훌륭한 지도안 세트를 만들었다 사실 스코틀랜드의 고대 산림 목록은 오늘날에도 여전히 그것들에 의존하고 있고 로이가 개척한 기술은 세계에서 가장 큰 지도 제작 회사 중 하나인 Ordnance Survey의 설립과 직접적으로 연관되어 있다 이 글 실전 3-29의 소재는 지도의 정치적 중요성입니다 A의 Major Coup Attempt 를 수식하는 관계절에서 D의 완전한 절이 이어지고 있으므로 전치사도학의 관계사의 구조인 DuringWitch가 관계절을 유도하는 것이 어법상 적절합니다 B번 같은 경우 절의 주어 Day가 Set of Maps를 지칭하고 이것이 동사 Use의 대상이므로 과거분사 Used가 쓰여 수동태를 나타낸 것이 어법상 적절합니다 C번 같은 경우 End 앞에 시제가 표시된 동사가 쓰인 절이 나왔으므로 End 뒤에서도 이와 병렬이 되는 구조를 만들기 위해 주어인 The Technics에 일치하여 시제가 표시된 동사 R을 사용하는 것이 어법상 적절합니다 따라서 실전 3-29의 정답은 4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실전 3-30입니다 다음 글에 미쳐진 부분 중 문맥상 낱말의 쓰임이 적절하지 않은 것은 일단 이번에 Ignored를 Recognized로 수정하겠습니다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고대 문명은 대부분 구조문화였고 심지어 글이 발명된 이후에도 한동안 그랬다 글을 읽고 쓸 줄 아는 능력은 드물었고 그래서 글로 표현된 기록은 흔히 교육받은 계층에게만 의미가 있었다 하지만 많은 초기 사회가 자기네 문화의 중요한 사건과 자기네 종교와 관련된 이야기를 그림 형태로 기록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무시했다 인식했다 예를 들어 궁궐과 무덤의 벽에 그린 일부 그림이 이러한 목적을 수행했지만 돌로 만든 조각은 문화의 역사 전설 신화를 보존하기 위한 더 영구적인 불멸의 수단을 제공했다 통치자들과 군사 지도자들은 후손들에게 기억되기를 그리고 자신과 닮은 모습이 웅장하고 눈길을 끄는 조각상의 형태로 돌에 새겨지기를 특히 열망했다 그러나 더 회화적인 형태의 조각인 부조가 복잡한 장면과 긴 이야기를 일련의 판이나 프리즈에서 보여주는 기회를 가져왔다 컬처노트입니다 부조 또는 도둠새김이라는 말이 있는데요 이것은 평면 재료 위에 높낮이를 만들어 표현하는 조각 기법입니다 돌이나 나무 등에 평면 재료를 깎거나 파고 붙이는 방법으로 도둠새김을 하는 미술 표현 형식입니다 평면 회화와 입체 조각의 경계에 있는 조형 미술로써 예술 형성이 가장 오래된 형태에 속하고 있습니다 이 글 실전 3-30의 소재는 건축물 벽의 부조를 통한 서사 표현입니다 글로 표현된 기록은 흔히 글을 읽었을 줄 아는 계층에게만 의미가 있었지만 기록을 더 많은 사람과 후손에게 보여주려고 시도한 예시들이 이어지고 있어서 그림 형태의 기록이 필요하다는 것을 인식한다는 내용의 글이 되어야 글의 흐름이 자연스럽습니다 따라서 2번에 들어갈 말로 가장 적절한 것을 고르시오 일단 정답은 3번 리빙 어거니즘 를 정답으로 하겠습니다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별과 별 사이의 공간에서 화학 반응이 실제로 일어나기는 하지만 매우 느린데 그 이유는 그것이 너무 춥고 아울러 물질의 농도가 너무 낮기 때문이다 지구 표면은 아기곰의 포리지처럼 너무 뜨겁지도 않고 너무 차갑지도 않고 딱 알맞다 따라서 화학은 그것이 다루는 현상들이 이 행성의 표면에서 매우 중요하다는 점에서 지구 본위의 과학이다 사실 지구에서 발견되는 생명체는 자연에 존재하는 것으로 알려진 화학 법칙의 작용이 가장 복잡하게 발현된 모습이다 표면 온도가 화학 작용이 일어나는데 비슷하게 도움이 되는 다른 항성과 관련된 여타의 행성이 있음은 의심의 여지가 없다 어떤 종류의 생명이 이것이 사실이거나 한때 사실이었던 곳이 어디든 거기에 존재할 수도 혹은 한때 존재했을 수도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타당하지만 그것은 아직 증명되지 않았다 포리지라는 것은 곡물과 귀리 오트밀 등을 잘게 빻은 뒤 물과 우유를 넣어서 끓인 죽 형태의 요리를 뜻합니다 취향에 따라 설탕이나 시럽을 참가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 컬쳐노트입니다 릴럴베어스 포리지 동화 걸딜럭스 앤 더 스리베어스 에는 소녀 걸딜럭스가 방문한 아빠곰 엄마곰 아기곰의 집에서 아빠곰과 엄마곰의 포리지는 먹기에 적당하지 않았고 아기곰의 포리지가 너무 뜨겁지도 않고 너무 차갑지도 않아 먹기에 적당했다는 내용이 나오는데 거기에 나온 포리지의 지구 표면에 온도를 비유한 내용입니다 이 글 실전 3-31의 소재는 행성 표면에 화학법칙의 작용과 생명의 존재입니다 지구 표면 온도가 화학작용에 좋은 조건을 갖추고 있다는 내용이 앞에서 기술되고 있는데 빈칸이 있는 빈칸이 있는 문장의 내용으로 보아 빈칸에는 이러한 화학작용의 가장 복잡한 발현의 결과에 해당하는 것이 들어가야 합니다 빈칸 뒤에는 화학적으로 지구와 유사한 조건을 가진 다른 행성과 관련된 행성이 폐경 존재할 것이므로 그런 행성에도 생명체가 존재하거나 존재했었다고 생각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내용이 나옵니다 따라서 빈칸에 들어간 말로 가장 적절한 것은 3번 A living organism 생명체가 들어가는 것이 맞습니다 따라서 실전 3-31의 정답은 3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실전 3-32입니다 다음 빈칸에 들어간 말로 가장 적절한 것을 고르시오 자 빈칸에는 2번 Name people after the past they left behind 를 정답으로 하겠습니다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도자기의 파편 즉 조각은 흔히 문명이 남긴 가장 영속성 있는 흔적으로 그것을 사용한 사람들의 가치관에 대한 최고의 창을 제공한다 그러므로 고고학자들은 사람들이 남긴 항아리를 본떠 그들을 명명하는 것을 좋아한다 기원전 제3천년대에 비커족이 있는데 그들은 스페인반도와 중부 독일로부터 유럽을 가로질러 기원전 2000년경에 브리튼에 도착했다 그들은 풋넬 비커 문화와 매듬 무늬 독이족 다음에 왔다 그들이 가는 곳마다 비커족은 젓갈색의 종 모양의 점토 물 그릇의 흔적을 남겼다 그들은 부시돌 단검족이나 돌 도끼족이라고 이것들도 사용했으므로 불릴 수도 있었지만 어찌된 일인지 도자기가 문화 전체를 더 잘 생각나게 한다 우리는 비커족이 그들의 발치에 비커를 둔 채 매장되는 것을 좋아했다는 것을 알고 있는데 추측하건대 사후세계에서 그들에게 필요한 음식과 음료수를 위해 설 것이다 컬처노트 비커포크 비커족 2800년까지 유럽에서 일어난 독특한 농사 문화로 사람들은 비커에 깔때기를 겹쳐 놓은 듯한 독특한 모양의 그릇을 사용하였고 고인돌에 나무관을 사용하여 매장한 풍습이 있었다고 합니다 이 글 3-32의 소재는 문명의 흔적으로 쓰여 도자기 조각입니다 도자기의 조각이 그것을 흔적으로 남긴 사람들의 가치에 대한 최고의 창을 제공한다는 글의 도입이 나온 후 비커족 풋넬비커문화 매급 무늬토기족 등 고고학자들이 남겨진 항아리를 본떠 그것을 사용한 사람을 부르는 사례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빈칸에 들어간 말로 가장 적절한 것은 사람들이 남긴 항아리를 본떡 그들을 명명하는 Name people after the parts they left behind 입니다 따라서 실전 3-32의 정답은 2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컬처노트에 Crudded Rare Culture 매듬 무늬토기 문화가 나와 있는데요 기원전 3100년부터 2400년경 신석기시대 말기에서 청동기시대 초기에 걸쳐 유럽 북부 일대에 퍼진 일련의 고고문화로 농경 목축을 중심으로 일부에서는 유목한 것으로 여겨져 있습니다 부장품으로는 돌 도끼가 널리 발견되고 매듭 같은 문양이 있는 토기도 발굴된다고 합니다 시즌 3-33입니다 다음 빈칸에 들어간 말로 가장 적절한 것을 고르시오 일단은 정답은 1번 Hate feel like they are losing out 를 정답으로 하겠습니다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일련의 실험에서 예일대학교에 벤카크 락스 미나라 야난 케이스 첸 로리 산토스는 꼬리갚는 원숭이에게 맛있는 사과조각을 구매하기 위해 사용할 수 있는 토큰을 주었다 경제학 개론을 수강해 본 적이 전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원숭이들은 토큰을 돈으로 사용하는 방법을 빠르게 배웠다 그러나 그 다음에 연구원들은 교묘한 세 방식을 덧붙였는데 원숭이들에게 두 명의 다른 사람들로부터 사과조각을 사는 것 사이에서의 선택권을 준 것이다 사람 1은 항상 사과조각 하나를 보여주고 그것을 토큰 한 개와 교환하여 원숭이에게 주었다 반면에 사람 2는 항상 원숭이에게 사과 두 조각을 보여주었지만 토큰 한 개의 대가로 그 조각 중 하나만 주었다 경제적인 관점에서 볼 때 둘 다 하나의 토큰에 하나의 사과조각이라는 정확히 같은 거래를 제공하고 있었다 그러나 사람 2는 처음에는 두 개를 제안한 후 한 개만 넘겨줌으로써 원숭이들에게 자기들이 손실을 보고 있는 것 즉 두 번째 사과조각에 초점을 맞추도록 했다 원숭이들은 사람 2가 경제적인 관점에서 정확히 같은 거래를 제공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 1과 거래하는 것을 강하게 선호했다 인간과 마찬가지로 원숭이들도 자신이 손실을 보고 있다고 느끼는 것을 싫어한다 이 글 실전 3-33의 수제는 손실에 민감한 경향에 관한 심리학 연구입니다 원숭이들은 제안받은 두 거래가 경제적인 관점에서 실질적으로 같지만 그 중에서 자신들이 손실을 본다고 느끼는 거래는 기피하는 경향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실험 내용에 관한 글입니다 따라서 빈칸에 들어간 말로 가장 적절한 것은 1번 자신이 손실을 보고 있다고 느끼는 것을 싫어한다 hate feel like they are losing out 따라서 실전 3-33의 정답은 1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실전 3-34입니다 다음 빈칸에 들어갈 말로 가장 적절한 것을 고르시오 빈칸에는 4번 justification strengthened world view but exploration weakens 2시 들어갑니다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심리학자인 스티븐 슬로만과 마케팅 전문가 필퍼 바흐에 의한 연구는 탄소배출권 거래제와 일률 과세 같은 복잡한 정치적 주제를 이해한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구글에 도움 없이 상세한 설명을 요구받을 때 자신의 무지를 드러내는 경향이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한 쟁점의 어느 한쪽에 있는 사람들이 자기가 상대의 입장을 알고 있다고 믿을 수도 있지만 그것을 분석해 보라는 과제가 맡겨졌을 때 그들은 논쟁 중인 주제에 대해 자신이 기본적인 이해만을 하고 있다는 것을 곧 알게 된다 훨씬 더 이상한 것은 일단 그러한 연구에 피의 실험자들이 이것을 인식하면 그들은 확실히 자신의 믿음에 더 온건해진다는 것이다 급진적인 믿음은 사라지고 극단적인 반대는 꺾인다 그 연구는 단순히 여러분 자신의 의견을 더 잘 설명하려 애쓰는 것만으로도 여러분의 격정이 약화된다는 것을 시사한다 그러나 그러나 그들의 입장을 정당하도록 요구받을 때는 정반대의 결과를 보여준다는 내용의 글입니다 따라서 빈칸에 들어갈 말로 가장 적절한 것은 4번 정당화는 세계관을 강화하지만 탐구는 세계관을 약화한다 Justification Strengthens the world view But exploration Weakens it 따라서 실전 3-34의 정답은 4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실전 3-35입니다 다음 글에서 전체 흐름과 관계없는 문장은 일단 정답은 4번을 정답을 하겠습니다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경작지휘관리는 소유 및 접근 문제 뿐만 아니라 경작에 적합한 평지를 개발하고 유지하기 위한 야산경사지의 물리적 관리와도 관련이 있다 경사면에 계단식 정비는 정착경작이 이루어지는 대부분의 산악지역과 상당히 오래된 여러 지역에 상존하는 적응 형태이다 계단식 농지의 소송에는 전체 공동체의 협력이 필요하다 계단식 농지는 개별 소유는 가능할 수 있으나 개인별로 가족별로 건설할 수는 없다 계단식 농지의 소송은 정밀한 기술이다 즉 계단의 수직 높이 계수 표면각 그리고 그 계단이 물을 빼도록 설계되었는지 아니면 담도록 설계되었는지 등은 모두 그것의 조성에 수반되는 측면이다 옥상 외에도 건물의 발코니와 다른 확장한 영역의 테라스 정원을 조성할 수 있다 산 산 산 사기 정원의 지탈에 있는 잘 알려진 계단식 농지에 가파른 계단은 엄청난 육체적 노력뿐만 아니라 기후, 경사, 기하, 지표면 토양의 특성에 대한 상세한 지식과 이해도 또한 나타낸다 이 글 실전 3-35의 소재는 계단식 농지의 건설입니다 계단식 농지의 조성은 전체 공동체의 협력이 필요할 뿐 아니라 여러가지 전문적인 지식과 이해가 요구되는 정밀한 기술이라는 내용의 글인데 4번에서는 테라스 정원을 조성할 수 있는 건물의 공간에 대하여 언급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전체 흐름과 관계가 없는 문장은 4번이죠 따라서 실전 3-35의 정답은 4번이 정답이 됐습니다 실전 3-36입니다 주어진 글 다음에 이어질 글의 순서로 가장 적절한 것을 고르시오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청소년들은 특정한 기간 동안 그들의 특정한 목적을 위해 다른 의미를 가진 단어들을 만들고 사용한다 굿이라는 단어를 생각해보라 2번 단락 이어집니다 그것의 의미는 뭔가 긍정적이거나 유익하거나 훌륭한 것을 전달한다 지난 30년 동안 미국의 청소년들은 굿이라는 단어의 의미를 굿이 아닌 다른 단어에 붙여왔다 1980년대 무렵 몇몇 청소년들은 굿을 bad라는 단어로 대체했다 A 단락이 연결됩니다 실제로 한 패스트푸드 치킨 광고에서 밴드에서 연주하는 젊은 남성들이 70대로 보이는 한 신사와 함께 등장했다 한 매력적인 여성이 여기 음식이 나왔고 새로운 패스트푸드 치킨 요리법을 맛볼 시간이라고 알리면서 입장한다 C 반 단락이 이어집니다 다음 장면에서는 그 젊은이들이 이 새로운 치킨 조리법은 형편없어요 라고 말하는 장면이 나온다 카메라는 나이든 신사를 클로즈업 하기 시작하는데 그는 어리둥절한 표정을 지으며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 이건 좋은 치킨이야 라고 대답한다 이 글 실전 3-36의 소재는 젊은 세대의 단어 사용입니다 청소년들이 단어에 다른 의미를 부여해서 사용하는 예로 굿을 제시하는 주어진 글에 이어서 청소년들이 단어 굿의 의미를 bad에 붙여서 사용해왔다는 내용의 b가 이어지며 그 예로 패스트푸드 광고가 제시되면서 광고의 설정을 설명하는 a가 오고 마지막으로 광고에서 젊은이들이 bad를 굿의 의미로 사용하는 모습이 묘사가 되는 c가 이어지는 것이 자연스럽습니다 따라서 주어진 글 다음에 이어질 글의 순서로 가장 적절한 것은 2번입니다 따라서 실전 3-36의 정답은 2번 b a c 2번이 정답이겠습니다 실전 3-37입니다 주어진 글 다음에 이어질 글의 순서로 가장 적절한 것을 고르시오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자연선택이라는 개념은 우리의 다윈설의 도구 모음에서 하나뿐인 가장 중요한 도구이다 b번 단락 이어집니다 그리고 자연선택에 대해 기억해야 할 가장 중요한 것은 자연선택이 지적 설계에 대한 환상 즉 리셔드 다우킨스가 설계자 없는 설계라고 부르는 것을 만든다는 것이다 적용된 형태는 움켜잡기 위한 손, 보기 위한 눈처럼 마치 특정한 목적을 위해 의식적인 행위자에 의해 창조된 것처럼 보인다 c번 단락 이어집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았으며 다윈은 그 가설의 종지부를 찍었다 자연에서 설계는 설계자가 아니라 광대한 기간에 걸쳐 유리한 우연히 아무 생각 없이 축적됨으로써 생겨난다 a번 단락 이어집니다 생물학 세계에서 발견되는 단 하나의 진정한 지적 설계는 우리가 의도적으로 선택적 번식을 통해 변형한 개와 소와 다른 유기체의 형태로 우리로부터 나온다 그것 이외에는 자연에서 지적으로 보이는 설계는 자연선택에 의해 범해진 위조품이다 의식적인 의도는 아무 역할도 하지 않는다 이 글 실전 3-37의 소재는 자연선택입니다 자연선택은 다윈설에서 가장 중요한 개념이라는 내용의 주어진 글 다음에 이에 덧붙여서 자연선택에 대해 기억해야 할 가장 중요한 것은 자연선택이 지적 설계라는 환상을 만든다는 것과 적응된 형태는 마치 특정한 목적을 위해 창조된 것처럼 보인다는 내용의 b가 이어져야 합니다 암 내용과의 역접을 나타내는 but they want to를 통해 자연에서의 설계는 유리한 우연이 아무 생각 없이 집정됨으로써 생겨난다는 내용의 c가 이어진 다음에 생물학적 세계에서 발견되는 지적 설계는 우리가 의도적으로 변형한 형태만 있고 그 위에 것은 모두 자연선택으로 만들어진 것이라는 내용의 a가 이어지는 것이 자연스럽습니다 따라서 주어진 글 다음에 이어질 글의 순서로 가장 적절한 것은 3번 bca입니다 따라서 실전 3-37의 정답은 3번의 정답이 되겠습니다 실전 3-38입니다 글의 흐름으로 보아 주어진 문장이 들어가기에 가장 적절한 것을 고르시오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경제행위자가 달성해야 할 몇 가지 과제가 있다고 가정해보자 예를 들어 학교나 대학의 교사는 한편으로는 진급하거나 시험에 합격하거나 직장을 얻는 데 필요한 지식을 학생에게 전수해야 한다 다른 한편으로는 더 장기적인 관점에서 학생들이 스스로 생각하도록 훈련되어야 한다 교사가 학생들의 시험 성취도에 따라 보수를 받는다면 교사는 시험보는 기술에 집중할 것이고 결국 측정하기가 훨씬 더 어렵고 그래서 보상하기가 더 어려운 학생의 장기적 발달에 피해를 주게 될 것이다 실전 3-38번 계속 이어집니다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교사들에게 장려책을 제공한다는 생각을 포기함을 의미하지는 않는데 특정한 환경에서는 그것이 이로울 수도 있기 때문이다 에스터 듀플로우, 레마 한나, 스티브 라이안은 인도에서 행해진 실험을 통해 교사들이 재정적인 장려책과 관리에 흥정적으로 반응하며 학생들이 덜 결석하고 학업 성적이 더 좋아지는 결과를 가져온다는 사실을 보여주었다 그러나 우리는 세심하게 계획되지 않고 검증되지 않은 장려책을 도입함으로써 교육 과정을 왜곡하지 않도록 매우 조심해야 한다 이 글 실전 3-38의 소재는 교사 대상 장려책의 도입 효과입니다 교사를 대상으로 한 장려책이 가져올 수 있는 문제점과 흥정적인 효과를 제시하면서 세심하게 계획되고 검증된 장려책을 도입해야 한다는 내용의 글입니다 4번 앞문장은 학생의 시험 성적에 따라 교사에게 포상을 제공하는 경우 학생의 장기적 발달에 피해를 줄 수 있다는 내용이고 4번 뒷문장은 인도에서 이루어진 실험에서 관찰된 금전적인 장려책이 가져온 긍정적 효과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주어진 문장에서 대순 문맥상 장려책으로 생길 수 있는 부정적 결과라고 볼 수 있고 또 특정 환경에서 장려책이 도움이 될 수 있다고 했으므로 주어진 문장 뒤에 긍정적 효과의 구체적 사례가 나오는 것이 자연스럽습니다 따라서 주어진 문장이 들어가기에 가장 적절한 것은 4번입니다 따라서 실전 3-38의 정답은 4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실전 3-39입니다 글의 흐름으로 보아 주어진 문장이 들어가기에 가장 적절한 것을 고르시오 네오 살펴보겠습니다 어류와 그 외의 다른 수중 생물은 살기 위해 산소가 필요하다 이 산소는 물을 이루는 산소에서 직접 생길 수는 없는데 이 물을 이루는 산소는 두 개의 수소 원자에 묶여있기 때문이다 대신 수중 생물은 식물과 대기에서 물로 들어가는 용준 산소에 의존한다 식물은 성장을 위해 이산화탄소, 물, 햇빛의 에너지가 사용되는 광합성이라는 과정에 의해 산소를 생산한다 산소는 폐기물로 배출된다 실전 3-39번 계속 이어집니다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대기의 산소는 확산이라고 불리는 과정에 의해 물로 들어간다 이는 공기 중의 산소가 물속 산소 농도보다 더 높아서 공기 중의 산소가 수면으로 녹아들 수 있기에 일어난다 바람은 물결을 만드는데 이것은 더 많은 표면적을 제공하여 산소의 확산이 일어나게 한다 물에 산소를 더 보충하기 위해 인공 통기 장치가 호수에 설치되는 경우가 많다 이 글 실전 3-39의 소재는 산소의 확산 작용입니다 어류를 비롯한 수중 생물에게 필요한 용종 산소가 생기는 과정을 설명하는 글입니다 3번 다음 문장의 디스가 3번 앞에 문장에서 언급된 산소가 폐기물로 대기에 배출된다는 것을 가르친다면 이로 인해 공기 중의 산소 농도와 수중 산소 농도의 차이로 공기 중 산소가 수면으로 녹아들는 것이 논리적으로 맞지 않습니다 따라서 3번 다음의 문장의 디스는 대기의 산소가 확산 과정에 의해 물로 들어간다는 주어진 문장의 내용을 가르친다고 보는 것이 자연스럽습니다 따라서 주어진 문장이 들어가기에 가장 적절한 것은 3번입니다 따라서 실전 3-39번의 정답은 3번의 정답이 되겠습니다 실전 3-40입니다 다음 글의 내용을 한 문장으로 요약하고자 한다 빈칸 AB에 들어갈 말로 가장 적절한 것은 일단 A번에는 apply를 쓰고요 B에는 invalid를 쓰겠습니다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많은 경우 논리적 오해는 일상적이거나 친숙한 예시를 사용하면 더 두드러진다 이것은 개인들이 항상 추론의 타당성을 있는 그대로 평가하기보다는 자신의 개인적 지식과 경험을 논리적인 과업으로 가져오려고 하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내가 사실대로 모든 택시는 노란색이다 당신 차는 택시가 아니다 라고 엄명한다고 가정하자 논리적으로 당신의 차가 노란색이 아니라는 결론에 이르게 되는가? 논리 문제를 검토할 때는 외부 사실을 무시해야 한다 당신의 특정한 차의 실제 색깔에 대해서는 생각하지 말라 정답이 당신 자동차의 도장 작업에 따라 그렇다 또는 아니다가 되지는 않는다 하지만 일부는 네 제 차는 녹색이니까 그러한 결론에 이르게 되네요 라고 대답할 것이다 내가 당신에게 알려주는 지식이 더 적다면 당신은 더 논리적으로 될지 모른다 내가 사실대로 모든 택시는 노란색이다 내 차는 택시가 아니다 라고 엄명한다고 가정하자 그것 내 차는 노란색인가? 이제 당신은 내 차를 보지 못했기 때문에 내 차에 대한 지식을 사용할 수 없다 올바른 결론에 도달하는 것이 더 쉬울 수도 있는데 그것 올바른 결론은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다이다 논리 문제를 검토할 때 사람들은 자신의 개인적 지식과 경험을 적용하려는 경향이 있는데 이로 인해 타당하지 않은 결론에 이르게 될 수 있다 이 글 실전 3-40의 소재는 개인 지식과 경험의 적용으로 인한 논리적 오해입니다 사람들이 논리 문제를 해결할 때 추론의 타당성을 있는 그대로 평가하기보다 개인적인 지식과 경험을 이용하려고 하는데 이것이 오히려 지식이 없을 때보다 더 타당하지 않은 결론을 내리게 할 수도 있다는 내용의 글입니다 따라서 A에는 어플라이가 B에는 인벨리드가 들어가는 것이 가장 적절합니다 따라서 실전 3-40의 정답은 2번이 정답이 되어있습니다 실전 3-41에서 3-42번입니다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알빈 골드맨이 성을 유명했듯이 공감에는 두 부분이 있다 한 부분은 일상생활에서 우리 내면의 시뮬레이션 과정에 의해 상호작용의 흐름과 상대방의 관심사에 대한 이해로부터 우리가 상대방이 어떤 감정을 느끼고 있는지 추론하여 그 감정이 그 사람의 것이라고 생각한다는 것이다 두 번째 부분은 동시에 일어나는데 우리가 우리 자신 안에서 그에 상응하는 감정을 느낀다는 것이다 소설 속 주인공과 함께 감정을 느끼는 것은 두 가지 비슷한 부분이 있다 이야기에 대한 우리의 시뮬레이션 과정 내게 있는 한 부분에서 우리는 등장인물의 관심사를 알게 되고 등장인물의 의도가 사건의 영향을 받을 때 어떤 감정이 발생할 수도 있는지 이해하게 된다 두 번째 부분에서 등장인물의 관심사를 떠안았으므로 우리는 우리 자신의 상호하는 감정을 경험한다 실전 3-41에서 42번 계속 이어집니다 일단 2번의 디스터블을 어그멘트나 인크리스로 수정하겠습니다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그래서 소설의 감정이 실제가 아닌 어떤 것에 관한 것으로 보인다는 점에서 역설적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과는 달리 이 설명은 다른 사람의 심적 모형을 만드는 중요한 심리적 과정에 기반하는데 그 과정은 소설 속에서도 현실 생활의 상호작용에서와 마찬가지다 그것, 그 심리적 과정은 우리가 다른 사람들과 공감할 수 있게 해준다 우리의 심적 모형이 더 사실적일수록 그만큼 더 좋다 소설이 다른 사람들의 의도와 암시에 대한 분석을 수단으로 하여 일상적인 공감의 과정을 방해할지도 증대시킬지도 모른다고 말할 수도 있을 것이다 여기서 한 가지 유용한 증거는 레이몬드 마가 이야기를 이해하는데 사용되는 뇌의 몇몇 부분이 다른 사람들을 이해하는데 사용되는 부분들과 같음을 보여주었다는 것이다 이 글 실전 3-41에서 42의 소재는 소설 읽기를 통한 공감 능력 향상입니다 실전 3-41번입니다 밑글의 제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소설을 읽을 때 현실의 상호작용에서처럼 등장인물의 감정을 이해하고 우리가 크게 상호하는 감정을 느끼는 경험을 하게 되며 이렇게 소설을 읽을 때 이루어지는 인물의 의도와 암시를 분석하는 과정을 통해 일상생활에서 공감 과정도 늘릴 수 있다는 게 이 글의 중심 내용입니다 따라서 글의 제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1번 Fiction A Simulator for Experiencing Empathy 소설 공감을 경험하기 위한 시뮬레이터입니다 따라서 실전 3-41번의 정답은 1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실전 3-42번입니다 밑줄 친 A2 중에서 문맥상 낱말의 쓰임이 적절하지 않은 것은 소설을 읽을 때 다른 사람의 심적 모형을 만드는 과정 즉 등장인물이 처한 상황에서 그 사람이 어떤 감정일지 추론하는 과정이 공감 능력을 키워준다는 맥락이므로 2번의 Disturble을 Augment나 Increase와 같은 낱말로 고취합니다 따라서 실전 3-42번의 정답은 5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실전 3-43번에서 3-45번입니다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A달락입니다 캐시는 4학년이 되었을 무렵 자신의 능력에 대한 믿음이 상당히 떨어져 있었다 그녀는 학습을 몹시 힘겨워했고 수업시간에 멍청한 아이처럼 느껴졌다 두각을 드러내려는 노력은 그녀에게 자신이 실패자라는 것을 상기시켜줄 뿐이었다 그녀는 마음속으로 이따금 성공하는 것을 능력보다는 우운 탓으로 돌림으로써 무시했다 심리학자들이 그녀를 테스트했고 상담사들은 그녀와 대화를 나누었으며 교사들은 그녀에게 특별한 관심을 쏟았다 그녀는 학교에서의 시간 대부분을 스스로에 대해 불쾌하게 느끼고 어떠한 노력도 회피하면서 보냈다 그녀는 자신의 어떤 시도도 오직 자신이 부족하다는 느낌이 옳았음을 확인해줄까 두려워했다 C번 단락입니다 어느 날 그녀가 가장 좋아하는 이모인 애니가 외지에서 방문했다 캐티는 그녀가 곁에 있을 때 자신이 특별해짐을 느꼈다 그들 두 사람은 거실 바닥에서 보드게임을 하고 있었는데 그때 애니가 캐티에게 무심코 학교에서 어떻게 지내는지 물었다 그녀의 기분은 즉시 바뀌었고 그녀는 울기 시작했다 애니는 조카에게 무엇이 잘못되었는지 말해달라고 간청했다 캐티는 애니에게 학교 공부와 관련하여 자신이 바보 같다는 느낌과 좌절감이 든다고 말했다 그녀는 자신이 과연 가치 있는 무언가가 될 수 있을지 의문이었다 실전 3-43번에서 3-45번입니다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내용 계속 이어집니다 D번 단락입니다 그때 애니는 캐티에게 그녀가 평생 생생하게 기억할 무언가를 말했다 그녀는 학업과 그렇게 열심히 시술만한 사람은 훌륭한 선생님이 될 거야 낙담한 학생들은 너 같은 선생님이 필요하단다 라고 말했다 이 단순한 말이 캐티를 깜짝 놀라게 했고 즉시 그녀의 사고방식을 바꾸어 놓았다 겉으로는 그 변화가 극적이지 않아 보였다 그녀의 부모님, 선생님, 친구들 그리고 캐티 자신도 모두 그녀의 행동에서 큰 변화를 알아차리지 못했다 하지만 내적으로 그녀의 세계는 완전히 변했다 B번 단락입니다 그 일이 있기 전에 학교 공부는 나약하고 무능하다는 느낌을 불러일으켰다 이제 그것 학교 공부는 도전의식을 익혀왔다 학교 공부는 불가능한 구렁텅이에서 교사가 되는 그녀의 여정에 놓인 험난한 길로 바뀌었다 그녀는 자신처럼 배움의 좌절감을 경험한 다른 사람들을 도울 운명이라고 느꼈다 16년 후 그녀는 교사 재격증 및 극찬하는 추천서를 받으며 졸업했다 그녀 이모의 말이 캐티의 자존감과 삶에 대한 사고방식에 매우 긍정적인 변화를 일으켰다 그것은 갑작스러운 영향을 미쳤다 이 글 실전 3-43번에서 3-45번의 소재는 자존감을 잃은 조카를 변화시킨 이모의 격려입니다 실전 3-43번입니다 주어진 글 A에 이어질 내용을 순서에 맞게 배열한 것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캐티가 4학년이 되었을 무렵 학업의 어려움을 겪으면서 자신감이 많이 떨어지고 노력도 하지 않은 상태가 되었다는 내용의 A글 다음에는 이모인 애니가 처음 등장하고 새로운 계기가 되는 사건이 시작되는 C가 이어지는 것이 자연스럽습니다 학교에서 어떻게 지냈느냐는 이모의 질문에 캐티가 눈물을 쏟으며 자신의 좌절감을 털어놓는 C번 내용 다음에는 애니가 캐티에게 조언을 하는 D가 와야 합니다 B번의 첫 문장에서 언급한 이벤트는 D에서 이모의 말을 듣고 놀라며 깨달음을 얻게 된 사건을 가르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마지막에는 B가 오는 것이 맞습니다 따라서 A에 이어질 글의 순서로 가장 적절한 것은 3번 CDB입니다 따라서 실전 3-43번의 정답은 3번의 정답이 되었습니다 실전 3-44번입니다 미주신 A2중에서 가르치는 대상이 나머지 넷과 다른 것은 A, B, C, E는 모두 캐슬을 가르치고 D번만 애니를 가르칩니다 따라서 4번이 나머지 대상과 다르죠 따라서 실전 3-44번의 정답은 4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실전 3-45번입니다 윗글에 관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D번의 후반부에서 캐티의 부모님과 선생님은 캐티의 큰 행동 변화를 알아차리지 못했다고 했으므로 글의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5번 캐티의 부모님은 캐티의 큰 행동 변화를 알아챘다입니다 따라서 실전 3-45번의 정답은 5번이 정답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반드시 기한 4일에 출석 인증을 완료해 주세요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대원고등학교 영어담당 진흥교사 강성호 영어선생입니다 수능완성 영어 오늘의 수업 진도는 실전 모의고사 4회 듣기 분석 1번부터 17번까지입니다 실전 4-1입니다 다음을 듣고 여자가 하는 말의 목적으로 가장 적절한 것을 고르시오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학생 여러분 저는 학생자치회 회장인 소피아 브라운입니다 우리의 일상적인 학교 생활에서 많은 일이 일어납니다 여러분은 친구나 선생님으로부터 무언가를 듣지만 여러분의 호기심은 완전히 충족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학생자치회는 매주 학교 뉴스를 방송할 계획입니다 여러분은 청취자뿐만 아니라 뉴스의 원천도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공유하고 싶거나 더 알고 싶은 사건이 있으면 저희에게 알려주세요 동아리 기금 모금 행사나 학급 현장체험 학습과 같이 어떤 것에 관한 뉴스라도 환영합니다 학생자치회실 앞에 제안함이 있습니다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써서 상자에 넣어주세요 저희는 이것이 여러분이 우리 학교에서 매일 일어나는 일에 더 많이 알고 참여하고 있다고 느끼도록 도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글 실전 4-1의 소재는 학교 뉴스 제보입니다 학생자치회에서 매주 학교 뉴스를 방송할 계획이며 공유하고 싶거나 더 알고 싶은 사건이 있으면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써서 학생자치회실 앞에 제안함에 넣어달라고 요청하는 내용이므로 여자가는 말의 목적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3번 학교 뉴스를 위한 기사거리 제안을 요청하려고 합니다 따라서 실전 4-1의 정답은 3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실전 4-2입니다 대화를 듣고 남자의견으로 가장 적절한 것을 고르시오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헨리 주말 잘 보내셨어요? 안녕하세요 클레어 잘 보냈어요 저는 가족들과 캠핑을 갔어요 당신이 캠핑하러 다니는 줄 몰랐어요 캠핑은 재미있어 보이지만 저는 모기에게 물어 뜯기거나 화장실이나 샤워실 없이는 무엇을 해야 할지 모를까봐 걱정돼요 동의해요 동의해요 밖에서 자는 것이 좀 불편하기는 해도 가족 캠핑 여행은 아이의 심리 발달을 강화하는데 도움이 된다고 생각해요 가족 유대감이 증진될 수 있기 때문인가요? 맞아요 하지만 그게 다는 아니에요 아이들은 텐트를 치고 불을 피우고 요리함으로써 더 활동적이고 자신감이 있을 수 있어요 그렇군요 아이들은 함께 일하고 문제를 처리하는 법을 배울 수 있겠군요 바로 그거예요 또한 아이들은 자연을 감상하고 새로운 사람들과 친구가 되는 법을 배울 수 있어요 와 캠핑은 정말 많은 교육적인 이점이 있네요 물론이죠 저는 가족 캠핑이 심리적으로 건강한 아이들을 키우는데 도움이 된다고 생각한답니다 좋아요 저도 한번 해봐야겠어요 이 글 실전 4-2의 소재는 가족 캠핑의 긍정적 효과입니다 여자가 캠핑에 관심이 있으면서도 망설이는 모습을 보이자 남자가 여자에게 캠핑을 통해 아이들이 더 활동적이고 자신감이 있을 수 있으며 자연을 감상하고 새로운 사람들과 친구가 되는 법을 배울 수 있어서 가족 캠핑은 심리학적으로 건강한 아이들로 자라는 데 도움이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남자의견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1번 가족과 캠핑을 하는 것은 아이의 심리 발달에 도움이 된다입니다 따라서 실전 4-2의 정답은 1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실전 4-3입니다 대화를 듣고 두 사람의 관계를 가장 잘 나타낸 것을 고르시오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테일러씨 안녕하세요 워커씨 제가 보내드린 초안 검토는 다 끝내셨나요? 네 끝냈습니다 전체적인 디자인이 마음에 들어요 좋아요 수정되었으면 하는 게 있습니까? 네 저는 English Grammar Workbook이라는 제목의 크기가 좀 더 크면 좋겠어요 알겠습니다 크기를 더 키울게요 또 다른 건 없으세요? 표지 디자인을 더 학구적으로 보이도록 만들 수 있을까요? 이 학습장은 제가 가르치는 고등학생들을 위한 거라서 그게 더 좋겠다고 생각해요 물론이죠 그렇다면 제가 책과 연필 그림을 추가하는 것은 어떨까요? 그러면 되겠네요 저는 또한 제 학생들이 제 수업 중에 필기를 할 수 있도록 뒤에 백지 몇 쪽이 포함되기를 원해요 알겠습니다 그건 하기 쉬울 거예요 앞쪽에 목차를 추가로 해드릴까요? 그거 좋겠네요 인쇄하기 전에 편집번을 볼 수 있을까요? 물론이죠 다시 연락드리겠습니다 이 글 실전 4-3의 소재는 도서 편집입니다 남자는 여자에게 자신이 보낸 초안을 검토했는지를 물으면서 제목의 크기를 키우거나 표지 디자인을 바꾸거나 백지를 포함하거나 목차를 추가하는 등의 수정 요청 사항을 반영하고 인쇄하기 전에 편집번을 보여주겠다고 말하고 있고 여자는 그 학습장을 자신이 가르치는 교도 학생들이 사용할 것이며 자신의 수업 중에 필기할 수 있는 백지 몇 쪽이 필요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두 사람의 관계를 가장 잘 나타낸 것은 3번 도서 편집자와 교사입니다 따라서 실전 4-3의 정답은 3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실전 4-4입니다 대화를 듣고 그림에서 대화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것을 고르시오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데이빗 우리 동아리 캠페인을 위한 포토존 포스터 디자인을 끝냈어 좋아 어디 보자 나는 See the World라는 캠페인 제목을 맨 위에 있는 네모칸 안에 썼어 그건 아주 눈길을 끌어 나는 네가 포스터 오른쪽에 넣은 지구 그림이 마음에 들어 요즘 전세계에 영향을 미치는 이슈들이 많아서 그것을 추가했어 좋은 지적이야 나는 네가 그 지구 위에 서로 손을 잡고 서 있는 3명의 어린이들을 넣은 것도 마음에 들어 나는 서로 심지어 자연과도 조화를 이루고 협력하는 것의 중요성을 표현하고 싶었어 그래서 제목 바로 아래 가운데에 꿀벌 3마리를 또한 그린 거야 멋지다 그리고 포스터 왼쪽에 있는 별이 그려진 풍선도 좋아 보여 눈에 띄게 하는 밝은 것을 좀 더 하고 싶었거든 정말 좋아 사람들이 내 포스터 앞에서 사진 찍는 것을 좋아할 거라고 확신해 이 글 실전 4-4의 소재는 포토존 포스터 디자인입니다 대화에서는 포스터 왼쪽에 별이 그려진 풍선이 있다고 하였으나 그림에서는 풍선에 줄무늬가 그려져 있으므로 대화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것은 5번입니다 따라서 실전 4-4의 정답은 5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실전 4-5입니다 대화를 듣고 여자가 남자를 위해 할 일로 가장 적절한 것을 고르시오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세미나 준비는 어떻게 되어가고 있어요? 지금까지는 좋아요 하지만 온라인으로 세미나를 진행하는 건 처음이라 긴장되네요 이해해요 모든 장비가 준비되었나요? 네 저는 제 노트북 컴퓨터를 사용할 거예요 노트북 컴퓨터의 카메라와 마이크를 확인했고 모든 것이 작동하고 있어요 좋습니다 프레젠테이션 슬라이드는 다 만들었어요? 네 메모리 스틱에 파일을 저장했어요 하셔야 할 일이 더 있나요? 네 온라인 세미나에 참가하는 방법을 사람들에게 알려야 해요 그래서 어떻게 할 거예요? 이미 며칠 전에 이메일을 보냈지만 참가 방법을 세미나 직전에 문자메시지로도 또 보내야 해요 좋은 생각이네요 그러면 거의 준비된 것 같은데요 네 아 만약을 위해서 예비로 관리실에서 태블릿 PC를 빌리고 싶어요 지금 정말 바쁘시잖아요 그건 제가 해드릴게요 그래줄래요? 그렇게 해주면 고맙겠어요 고맙기는요 이 글 실전 4-5의 소재는 온라인 세미나 준비입니다 온라인 세미나를 준비 중인 남자가 만약을 위해서 예비로 관리실에서 태블릿 PC를 빌리고 싶다고 말하자 여자가 바쁜 남자를 대신하여 자신이 해준다고 말하고 있으므로 여자가 남자를 위해 할 일로 가장 적절한 것은 1번 태블릿 PC 빌리기입니다 따라서 실전 4-5의 정답은 1번이 정답이 되었습니다 실전 4-6입니다 대화를 듣고 여자가 지불할 금액을 고르시오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그린웨이 카트레이싱 파크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안녕하세요 표 좀 사고 싶은데요 1인당 30달러입니다 표를 몇 장 드릴까요? 성인 2명과 아동 2명의 표가 필요해요 네 표가격은 성인과 10세에서 17세 사이의 아동이 같습니다 9살 이하의 어린이들은 무료로 탑승하지만 성인과 함께 카트를 타야 합니다 알겠어요 제 아들은 11살이고 딸은 8살이에요 그러면 따님은 손님이나 다른 성인과 함께 타야 할 겁니다 카트는 충분히 커요 좋아요 그럼 표 3장을 살게요 지역관광 웹사이트에서 받은 이 쿠폰을 사용할 수 있나요? 물론이죠 총 가격에서 10%를 할인받으실 겁니다 자동차 경주 이미지가 그려진 배지를 사시겠어요? 각각 2달러입니다 아니요 됐어요 여기 제 신용카드가 있습니다 이글 실전 4-6의 소재는 카트레이싱입니다 1인당 표 가격이 30달러이고 8살인 딸은 무료로 성인과 함께 탑승해야 해서 표를 3장 사기로 하였으므로 총액은 90달러가 되고 쿠폰을 사용하면 10%를 할인받을 수 있으며 배지는 사지 않겠다고 했으므로 여자가 지불할 금액은 1번 81달러입니다 따라서 실전 4-6의 정답은 1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실전 4-7입니다 대화를 듣고 여자가 독후감 대회 참가 도서를 변경한 이유를 고르시오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독후감 대회 책 다 읽었니? 아직 아니야 나는 다른 책으로 변경하기로 했어 나는 내가 퓨처스쿨이라는 책을 선택했다고 생각했는데 다른 더 재미있는 주제가 생긴 거야? 나는 여전히 교육에 관심이 있어 사실 그 책을 절반 넘게 읽었어 음 그 책이 알맞은 주제 범주에서 벗어났니? 그렇지는 않아 대회의 핵심어가 미래이기 때문에 미래와 관련된 어떤 책도 허용돼 그 책이 너무 어렵거나 너무 지루했니? 아니 그렇지는 않아 사실 그 책은 내가 가장 좋아하는 저자 중 한 명이 쓴 거야 그럼 이유가 뭐야? 그게 나와 같은 책을 선택한 다른 학생들이 몇 명 있다고 들어서 눈에 띄기 위해 러닝 이노베이션으로 바꾼 거야 아 그렇구나 행운을 빌어 이 글 실전 4-7의 소재는 독후감 대회 참가 도서입니다 여자는 독후감 대회 참가 도서를 절반 넘게 읽었지만 자신과 같은 책을 선택한 다른 학생들이 몇 명 있다고 들어서 눈에 띄기 위해 다른 책으로 바꾸었다고 했습니다 따라서 여자가 독후감 대회 참가 도서를 변경한 이유를 5번 다른 참가자들이 같은 책을 골라서입니다 따라서 실전 4-7의 정답은 5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실전 4-8입니다 대화를 듣고 CF함 행사에 관해 언급되지 않은 것을 고르시오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스테이씨 이번 주 금요일 저녁에 시간 있어요? 네 특별한 계획은 없어요 왜요? 내가 속해 있는 글쓰기 동아리에서 시의 밤을 개최해요 올래요? 물론이죠 재미있을 것 같은데요 어디에서 해요? 그린밸리 유스센터에서요 우리가 행사장을 빌렸어요 잘 됐군요 거기는 우리 집에서 가까워요 언제 시작해요? 오후 6시 30분이지만 오후 6시부터 간식과 음료가 있을 거예요 좋군요 입장료가 있나요? 한 명당 5달러이지만 제가 초대하니까 제가 당신 입장료를 낼게요 오 안 돼요 제가 제 입장료를 낼게요 그래도 고마워요 그래 일정은 어떤 건가요? 동아리 회원은 각자 창작시를 청중들에게 읽어줄 거예요 청중도 자신들이 쓴 시를 공유할 수 있어요 정말 근사해요 시의 밤을 위해 시를 썼나요? 네 마음이 들면 좋겠군요 이 글 실전 4-8의 소재는 시의 밤 행사입니다 장소, 시작시간, 간식 제공 여부, 입장료 다 언급되었죠 하지만 5번 입장 가능 인원은 언급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실전 4-8의 정답은 5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시전 4-9입니다 유레카 사이언스 랩에 관한 다음 내용을 듣고 일치하지 않는 것을 고르시오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유레카 사이언스 랩의 수석과학자인 데니얼 와이트입니다 만약 귀하의 학교가 좋은 과학 프로그램을 찾고 있다면 우리 연구실이 여러분에게 적합한 장소입니다 2022년은 저희가 캘리포니아주 전역의 학교와 다른 교육시설에 재미있는 과학체험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13년째가 되는 해입니다 주 전역에 120개 학교의 10만 명 이상의 학생들이 저희의 과학 프로그램에 참여해왔습니다 또한 저희는 많은 공공도서관, 교회 및 비영리단체와 함께 일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현재 초등학교와 중학교 수업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의 중학교 프로그램은 완전히 새로운 것이죠 저희의 모든 프로그램은 적정한 가격에 재미있고 쌍방향의 활동을 제공합니다 관심이 있으시다면 저희 웹사이트를 방문하셔서 일정과 가격 세부사항을 확인하시고 그것에 있는 동안 저희 프로그램의 샘플 동영상을 시청하세요 이글 실전 4-9의 소재는 과학체험 프로그램입니다 모든 프로그램은 적정한 가격에 재미있는 쌍방향 활동을 제공한다고 했으므로 담화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것은 4번 프로그램은 무료로 제공한다입니다 따라서 실전 4-9의 정답은 4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실전 4-10입니다 다음 표를 보면서 대화를 듣고 두 사람이 주문할 자전거 헬멧을 고르시오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리사 내 생일이 곧 다가오는구나 생일선물로 무엇을 받고 싶니 새로운 자전거 헬멧을 갖고 싶어요 제가 지금 갖고 있는 것이 너무 오래되었어요 좋아 마음에 드는 것을 보았니 음 온라인 자전거 매장에서 멋진 것을 몇 개 찾았어요 보여드릴게요 여기요 먼저 어떤 색을 원하니 음 제가 지금 분홍색 헬멧을 가지고 있으니까 다른 색을 원해요 흰색이 내 자전거와 어울릴 것 같구나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그리고 지금 쓰는 헬멧이 엑스트라 스몰 사이즈인데 약간 꽉 끼는 느낌이 들어요 그럼 더 큰 것이 필요하겠구나 네 그리고 후미등이 있는 것을 사고 싶어요 밤에 탈 때 그게 더 안전할 거야 이제 선택할 것이 두 개 남았어요 하나가 다른 것보다 약간 더 가벼워요 더 가벼운 것이 좋을 거야 알겠어요 아빠 그걸로 할게요 좋아 지금 바로 주문하자 이 글 실전 4-10의 소재는 생일 선물로 사줄 자전거 헬멧입니다 지금 사용하는 자전거 헬멧 색깔이 분홍색이어서 다른 색으로 자전거와 어울리는 흰색을 선택했고 엑스트라 스몰 사이즈가 약간 꽉 끼는 느낌이 들어서 더 큰 것을 사기로 했으며 후미등이 달린 헬멧을 선택한 다음 마지막에 남은 두 선택 항목 중 더 가벼운 헬멧을 선택했으므로 두 사람이 주문할 자전거 헬멧은 4번입니다 따라서 실전 4-10의 정답은 4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실전 4-11입니다 대화를 듣고 여자의 마지막 말에 대한 남정답으로 가장 적절한 것을 고르시오 일단 정답은 3번 I work only 4 hours a day It's not so hard 를 정답을 하겠습니다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안녕 짐 너 요즘 매우 바쁜 것 같아 응 지난달부터 주유소에서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어 매주 월수 금요일에 이래 내 일정이 빡빡한 것 같구나 하루에 몇 시간이나 일하니 하루에 겨우 4시간 이래 그다지 힘들지 않아 이 글 실전 4-11의 소재는 새로 시작한 아르바이트입니다 남자가 아르바이트를 시작하여 바쁘게 지내고 있고 여자가 다소 걱정하면서 하루 근무 시간을 묻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여자의 마지막 말에 대한 남정답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3번 I work only 4 hours a day It's not so hard 따라서 실전 4-11의 정답은 3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실전 4-12입니다 대화를 듣고 남자의 마지막 말에 대한 여자의 정답으로 가장 적절한 것을 고르시오 일단 빈칸에는 3번 No there was never any privacy가 답이 되겠습니다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나는 다음 학기에도 기숙사에 있을 예정이야 정말? 나는 지난 학기에 그곳에서 사는 것이 싫었어 오 난 그걸 몰랐어 내가 거기서 아주 즐겁게 지낸다고 생각했어 아니야 거기엔 사생활이 전혀 없었어 이 글 실전 4-12의 소재는 기숙사 생활의 선호 여부입니다 다음 학기에도 기숙사에 계속 있을 예정이라는 남자의 말에 여자는 기숙사 생활을 좋아하지 않았다고 응답했고 여자의 이러한 반응에 대해 남자는 여자가 기숙사에서 즐겁게 지낸다고 생각했다고 말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여자는 남자의 말을 부정하면서 기숙사 생활에 만족하지 못했던 이유를 말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남자의 마지막 말에 대한 여자의 정답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3번 No there was never any privacy가 답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실전 4-12의 정답은 3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실전 4-13입니다 대화를 듣고 남자의 마지막 말에 대한 여자의 정답으로 가장 적절한 것을 고르시오 자 일단은 정답은 1번 I will do that Could you call me when it arrives?를 답으로 하겠습니다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실례지만 질문 하나 해도 될까요? 물론 있죠 가전제품을 찾고 계신가요? 네 이 로봇 진공청소기가 있나요? 카탈로그에는 있는데 여기 이 매장에서는 찾을 수가 없어요 오우 죄송합니다 부인 이 모델은 요즘 아주 인기가 많아요 현재 재고가 없다는 말씀이신가요? 죄송합니다만 그렇습니다 다른 비슷한 모델들도 있습니다 사실 이것이 제가 원하는 것입니다 언제 더 들여오나요? 제가 확인하는 동안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음 다음주 화요일에 몇 개 들여올 것 같아요 그리 오래지 않네요 기다려도 괜찮아요 이해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렇다면 오늘 주문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하죠 그것이 도착하면 제게 전화해 주시겠어요? 이글 실전 4-13의 소재는 로봇 진공청소기 구입입니다 여자는 구입할 로봇 진공청소기 모델이 재고가 없다는 남자의 말을 듣고 언제 더 들여올 예정인지를 물었습니다 남자가 다음주 화요일에 들여올 예정이라고 말하자 여자는 그때까지 기다리겠노라고 말했으며 남자는 마지막 말로 오늘 주문이 가능함을 알렸습니다 따라서 여자의 응답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1번 I will do that, could you call me when it arrives?를 답으로 하겠습니다 따라서 실전 4-13의 정답은 1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실전 4-14입니다 대화를 듣고 여자의 마지막 말에 대한 남자의 응답으로 가장 적절한 것을 고르시오 일단 정답은 2번 I see, but I will never forget her kindness가 정답이 되겠습니다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저는 다링턴 경찰서의 사라 밀러 경관입니다 다링턴 경찰서요? 무슨 도움이 필요하신가요? 경관님 선생님께서 혹시 3일 전쯤에 지갑을 분실하셨는지를 확인하려고 전화드립니다 그랬습니다 누가 그것을 찾았나요? 네 한 여성분이 길에서 발견해서 저희에게 가져다 줬어요 지갑의 색상과 재질을 말씀해 주시겠어요? 짙은 청색 가죽 지갑입니다 그 안에는 제 운전면허증과 신용카드 2장 그리고 20달러가 들어있을 겁니다 맞습니다 오! 저는 어떤 분이 그것을 찾아 돌려주시기를 바라고 있었어요 아내가 생일 선물로 제게 그 지갑을 사줬거든요 그분이 가지고 오셔서 정말 기쁩니다 경찰서 유신물 보관소에서 찾아가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찾아주신 여성분의 이름과 전화번호를 알 수 있을까요? 그분께 감사의 뜻을 전하고 싶습니다 죄송합니다만 그 정보는 제공할 수 없습니다 그분은 그것을 알려주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그렇군요 하지만 그분의 친절함을 결코 잊지 않겠습니다 이 글 실전 4-14의 소재는 되찾게 된 지갑입니다 3일 전쯤에 지갑을 분실했던 남자에게 여자 경찰관이 전화를 걸어 분실 여부를 확인한 후 유신물 보관소에서 지갑을 찾아가라고 알리자 남자는 습득한 사람의 연락처를 요청했고 경찰은 습득한 사람이 알려주지 말라고 했다며 거절하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남자는 경찰의 말을 이해하면서 습득자의 친절함에 고마워하는 말을 하게 될 것입니다 따라서 남자의 영답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2번 I see but I will never forget her kindness입니다 따라서 실전 4-14의 정답은 2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실전 4-15입니다 다음 상황 설명을 듣고 브렌다가 마이크에게 할 말로 가장 적절한 것을 고르셔 자 일단 빈칸에는 2번 I think it would be better to use the stairs가 정답이 되겠습니다 네 우선 해보겠습니다 브렌다와 마이크는 영화관에 있습니다 그들이 본 영화가 방금 끝났고 관객들이 영화관 밖으로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영화관은 10층에 있고 엘리베이터를 타려고 줄을 서 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브렌다는 분비는 엘리베이터를 타는 것이 너무 불편할 거라는 생각이 들어 타고 싶지 않습니다 그녀는 자신과 마이크가 덜 분비는 엘리베이터를 탈 수 있을 때까지 기다리고 싶지도 않습니다 이제 브렌다는 10층에서 1층까지 계단으로 걸어 내려오는 것이 더 좋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녀는 또한 그것이 운동하기에 좋은 방법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브렌다는 마이크에게 뭐라고 말하겠습니까 계단을 이용하는 것이 더 좋을 것 같아 이 글 실전 4-15의 소재는 혼잡한 영화관 빠져나오기입니다 영화 관람 후 몰려나오는 관객들 때문에 엘리베이터를 타려는 사람이 많은 상황에서 브렌다는 마이크에게 10층에서 1층까지 계단으로 걸러 내려갈 것을 제안하고 싶어하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브렌다가 마이크에게 할 말로 가장 적절한 것은 2번 I think it will be better to use the stairs입니다 따라서 실전 4-15의 정답은 2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실전 4-16에서 4-17입니다 다음을 듣고 물음에 답하시오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학생 여러분 지난 수업 시간에 우리는 통계의 기원과 역사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오늘은 지금 시대로 옮겨가겠습니다 정보기술이 새로운 간호성의 세계를 열면서 통계는 사람들이 자신의 일을 수행하는 데 큰 도움을 줍니다 여기 몇 가지 예가 있습니다 첫째 소규모 기업 운영에 관해 말하자면 사업주는 얼마만큼의 제품을 구매해야 하는지와 같은 중요한 결정을 내려야 합니다 통계 분석은 그 사람이 이러한 결정을 내리는 데 도움을 줍니다 또한 은행이나 보험회사에서 일하는 금융관리자들은 고도의 통계 지식을 갖춰야 합니다 이는 금융기관이 미래의 경제 상황을 예측하고 그러한 예측은 통계 표본에 대단히 의존하기 때문입니다 다음으로 군대의 신병 모집자들은 미래에 얼마나 많은 사람이 군에 입대할 것인지를 예측하기 위해 통계에 의존합니다 마지막으로 생물통계학은 의학 연구자들에게 연구를 수행하는 데 있어 매우 중요합니다 통계 전문가들은 이러한 노력과 훨씬 더 많은 것에 관여합니다 이 글 실전 4-16에서 4-17의 소재는 통계학의 다양한 활용입니다 실전 4-16입니다 남자가 하는 말의 주제로 가장 적절한 것은 지난 수업 시간에 통계학의 기원과 역사를 학습했다고 말한 후 현재는 통계학이 정보기술의 발전으로 다양한 분야에서 응용되고 있음을 각 분야의 사례를 제시하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남자가 하는 말의 주제로 가장 적절한 것은 1번 통계가 도움이 되는 직업 Jobs in which statistics is useful입니다 따라서 실전 4-16의 정답은 1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실전 4-17입니다 언급된 직업이 아닌 것은 사업주, 금융관리자, 군대의 신병 모집자, 의학연구원은 언급되었지만 3번 기상예보자는 언급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실전 4-17의 정답은 3번이 정답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반드시 기한 4의 출석인증을 완료해 주세요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대형고등학교 영어담당 지도교사 강성호 영어선생입니다 수능완성 영어 오늘의 수업 진도는 실전 모의고사 4회 RC 분석 18번부터 45번까지입니다 실전 4-18입니다 다음 글의 목적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로건스에게 저쿠아메 브라운은 귀사의 공기필터 판매업체인 필터스포올의 직원입니다 최근 저희 회사가 사무실을 이전하는 동안 제가 귀하의 지난번 주문에 대한 청구서를 둔 곳을 잊어버린 것 같습니다 유감스럽게도 저는 청구서 참조 번호에 대한 기록도 귀사의 누가 영수증에 서명했는지와 같은 다른 세부사항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저는 청구서 없이 기록을 처리하는데 큰 어려움을 겪고 있고 다음 달에는 제 부서의 회계에 대한 회사의 정기점검도 있을 예정입니다 따라서 저는 귀하께 청구서 사본을 보내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이 요청을 우선적으로 처리하여 가능한 빨리 청구서를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문의사항 있으시면 언제든지 101-345-39345로 연락주십시오 저는 언제나 연락이 가능합니다 피더스포올 영업부장 쿠하메 브라운 드림 이 글 실전 4-18의 소재는 청구서 사본 발송 요청입니다 주문에 대한 청구서를 분실하여 회계 처리를 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어 해당 청구서에 사본 발송을 요청한다는 내용의 그림으로 글의 목적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5번 주문 청구서에 사본 발송을 요청하려고 합니다 따라서 실전 4-18의 정답은 5번이 정답이 되어있습니다 실전 4-19입니다 다음 글에 드러난 사라베스의 심경 변화로 가장 적절한 것은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사라베스는 오지의 마법사에서 도로시를 켄사스에서 들여온 것과 같은 방식으로 바람이 자신을 이리저리 움직이는 것을 느꼈다 그녀는 머리부터 발끝까지 떨며 숲 바닥을 때리는 짙게 들이온 차가운 비를 언뜻 보았다 집들은 어디 있지? 어른들은? 누군가 나를 찾고 있지 않을까? 그녀는 달렸다 그녀가 절벽의 앞쪽에서 구멍을 발견한 그 순간 벼락이 쳐서 백비트의 나무를 찢어버렸다 동굴? 그녀는 본능적으로 안으로 뛰어들었다 그녀는 뛰어들면서 피하지 못하여 부주의로 이마를 부딪혔다 그녀가 안으로 더 깊이 달려가던 중에 그녀는 두려움으로 인해 통증이 무뎌졌다 동굴 바닥이 얕고 울퉁불퉁한 계단으로 되어 오르막인 것을 느끼면서 그녀는 어둠 속으로 몇 피트 더 깊이 비틀비틀 걸어 들어갔다 마른 모래다 그녀는 주저앉았다 무릎을 꿇은 채 따뜻하고 부드러운 모래를 손으로 움켜잡으며 그녀는 자신의 거의 완전히 부서진 영혼이 자신을 장악했던 두려움으로부터 해방되는 것처럼 느꼈다 이 글 실전 4-19의 소재는 폭풍우를 피하는 과정에서 발견한 동굴입니다 사라베스가 폭풍우 속에서 두려움에 사로잡혀 피할 것을 찾아 헤매던 중에 동굴을 발견하고 그 안에 들어가서 마른 모래를 발견한 뒤 안도하는 내용입니다 따라서 사라베스의 심경 변화로 가장 적절한 것은 2번 테라파이드 컵의 진린에서 릴리브드 안도하는 입니다 따라서 실전 4-19의 정답은 2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실전 4-20입니다 다음 글에서 필자가 주장하는 바로 가장 적절한 것은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우리가 원하는 것은 무엇이든 성취하는 데 필요한 모든 것을 가지고 있다고 믿는다면 우리는 우리의 과정이 잘못될 때 우리 자신을 실망에 이르도록 만들고 있는 것이다 이는 우리의 능력이 고정되어 있다고 즉 우리가 이미 알고 있거나 할 수 있는 것을 바탕으로 성공할 수 없다면 우리는 결코 성공할 수 없을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그것은 우리의 실망을 더 엄청나게 하고 정신적으로 더 유해하게 한다 그래서 익숙하지 않아 보이는 프로젝트가 시작될 때 우리는 우리의 뇌에 우리가 학습 모드에 있다는 것을 알릴 필요가 있다 우리는 이 일에서 얻는 우리의 주된 수학 중 하나가 단지 즉각적으로 성공하는 결과가 아니라 새로운 지식이라는 것을 확고히 할 필요가 있다 배움을 결과만큼 중요한 것이 되도록 가능하다면 더 중요한 것이 되도록 여러분의 기대를 재구성하라 이 글 실전 4-20의 소재는 익숙하지 않은 일을 시작할 때의 마음가짐입니다 필자는 익숙하지 않아 보이는 프로젝트가 시작될 때 주된 수학 중 하나가 새로운 지식일 것이므로 배움이 중요한 것이 되도록 기대를 재구성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필자가 주장하는 바로 가장 적절한 것은 5번 익숙하지 않은 일을 시작할 때는 결과보다 배움의 주안점을 두어야 한다입니다 따라서 실전 4-20의 정답은 5번이 정답이 됐습니다 실전 4-21입니다 밑줄 친 디코딩 디스모아 소프트 아스펙트 오브 더 시리스케이프가 다음 글에서 의미하는 바로 가장 적절한 것은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이 충분히 자세히 본다면 여러분 주변에 숨겨진 디자인의 세계가 있지만 우리 도시의 시각적 잡음의 불협화음은 중요한 세부사항을 알아차리기 어렵게 만들 수 있다 여러분이 산산조각 나지 않도록 막아주는 도로표시, 화재시 거주자들을 구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는 건물 바깥면에 부착된 작은 구급상자, 그리고 단순한 장식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실제로는 벽돌 건물 전체를 하나가 되게 붙잡아주도록 작용하는 장식적인 조각이 있다 이 모든 것들 가운데 사람들이 자신의 필요에 맞도록 끊임없이 도시의 도시의 모양을 고치는 것을 통해 쌓여만 가는 무수한 잡동산이도 있다 도시경관에 이러한 더 미묘한 측면을 해독하는 것은 또한 여러분이 도시를 지금의 모습으로 만드는 사람들에 대한 통찰을 얻도록 도울 수 있는데 그들 중 대부분은 단지 자신의 삶을 살려고 애쓰고 있는 것이지만 그들 중 몇몇은 적극적으로 여러분의 삶을 구하려고 애쓰고 있는 것이다 이 글 실전 4-21의 소재는 도시 내의 안전을 위한 디자인입니다 주변에 숨겨진 디자인의 세계를 알아차리기 어려울 수 있지만 사람들이 산산조각나지 않도록 막아주는 도로표시, 화재시 건물의 거주자들을 구하는 데 도움이 될 구급상자 벽돌 건물을 하나가 되게 붙잡아주는 장식적인 조각 등 도시에는 안전을 위한 시설이나 장치가 있다는 내용의 글입니다 따라서 빛을 친 부분이 그래서 의미하는 바로 가장 적절한 것은 5번 Understanding design details in cities that are meant to protect people 사람들을 보호하도록 의도된 도시 내의 디자인 세부사항을 이해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실전 4-21의 정답은 5번이 정답이 되어있습니다 실전 4-22입니다 다음 글의 요지로 가장 적절한 것은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우리의 타고난 모든 장애물을 감안할 때 문제가 되는 것은 자제력과 의지력이 학습될 수 있는지이다 우리는 정말 때가 되면 단지 일을 갈며 기계처럼 일하는 법을 배울 수 있을까? 답은 아마도이다 비결은 인식된 것으로 보인다 홍콩과학대학교와 시카고대학교가 수행한 공동연구는 왜 특정한 행위가 선택되었는지를 이해하는 것이 자제력을 증진시키는 데 도움이 된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참가자들은 자신이 유혹을 참았던 때를 묘사하도록 요청받았고 그들은 그 즉시 마음껏 빠져 즐길 수 있는 일을 제공받았는데 70%가 불복했다 그러나 또 다른 집단은 자신이 왜 유혹을 참았는지를 설명하라고 요청받았을 때 69%가 마음껏 빠져 즐길 수 있는 일을 거절할 수 있었다 그들은 참는 것에 강한 감정적 가치를 두었고 이전의 유혹을 피하는 것에 2점을 인정했으며 따라서 참는 이유를 인식하는 것만으로도 자신의 자제력을 크게 강화했다 이 글 실전 4-22의 소재는 자제력 강화입니다 자제력이 학습될 수 있는가 하는 질문에 관하여 한 연구에서 이전의 유혹을 참았던 때를 묘사한 집단보다 이전의 유혹을 참았던 이유를 설명한 집단이 마음껏 빠져 즐길 수 있는 일을 더 잘 거절하였는데 그들은 참는 이유를 인식함으로써 자제력을 강화했다는 내용입니다 그러므로 글의 유지로 가장 적절한 것은 2번 자제의 이유를 인식하면 자제력을 높일 수 있다입니다 따라서 실전 4-22의 정답은 2번이 정답이 되었습니다 실전 4-23입니다 다음 글의 주제로 가장 적절한 것은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보조금은 소비자뿐만 아니라 생산자도 환경에 해롭지 않은 선택을 하도록 장려하기 위해 직접 또는 세금 제도를 통해 제공될 수 있다 세금과 달리 그것은 제품의 가격이나 구매 비용을 줄임으로써 장려책을 제공하며 흔히 재정상의 장려책이라고 불린다 세금우대 조치와 함께 그것은 천연자원과 오염통제에 관한 시장 실패를 시정할 경제적 장려책을 제공하기 위해 고안되었다 그러므로 그것은 기업들이 환경에 미치는 오염부담을 줄이도록 동기를 부여한다 그러나 분명히 보조금은 가격을 왜곡하며 생산자 이익을 증가시키고 소비자 가격을 낮추는 경향이 있으며 환경에 부정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는 그것이 과소비를 조장하고 궁극적으로 환경을 악화시키는 활동을 지원할 때 발생한다 예를 들어 신흥경제국 정부는 경제 발전을 촉진하고 빈곤을 완화하기 위해 그것 에너지에 대한 소비자 가격을 실제 시장 수준 아래로 유지하면서 흔히 에너지에 대한 소비자 가격을 통제한다 그러나 연료세 환급과 낮은 에너지 가격은 화석연료의 사용을 자극하고 동시에 도로교통에 대한 보조금은 정체와 대기오염을 증가시킨다 이글 실전 4-23의 소재는 보조금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입니다 보조금은 천연자원과 오염 통제에 관한 시장 실패를 시정할 경제적 장려책으로 고안되어 기업들이 환경에 미치는 오염 부담을 줄이도록 동기를 부여하지만 과소비를 조장하고 궁극적으로 환경에 부정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내용의 글입니다 따라서 글의 주제로 가장 적절한 것은 1번 Unintended side effects of subsidies on the environment 보조금이 환경에 미치는 의도하지 않는 부작용입니다 따라서 실전 4-23의 정답은 1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실전 4-24입니다 다음 글의 제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먹기에 대한 주요 규칙은 간단하다 먹지 않는다면 여러분은 사망하고 또한 여러분이 저녁 식사로 아무리 많이 먹어도 여러분은 곧 다시 배가 고풀이라는 것이다 우리는 먹어야 하고 먹기를 계속해야 한다는 바로 그 이유 때문에 인간은 그것 음식 자체보다 음식을 만드는 데 엄청난 노력을 더 쏟아보아와서 그것 음식은 신체적 영향이라는 그것 음식의 주된 목적 이상의 다양한 의미를 지닌다 그것 음식은 대단히 융통성 있고 신화의 법원과는 원형 예를 들어 현대 경제학자들은 일반적으로 상품을 소비하려는 우리의 열망이 먹고자 하는 우리의 욕구와 마찬가지로 만족을 모른다는 것을 우리에게 확언하고 싶어한다 예술 형태, 상업적 교환과 사회적 상호작용의 매개체, 계층과 국민성에 대한 다수의 특징적인 표시의 원천이 된다 우리는 계속해서 먹어야 해서 우리는 먹기를 우리의 안녕의 필수적인 개념 및 감정과 같은 다른 것들도 주장하기 위한 기회로 활용하지만 그것들 중 많은 것은 복잡하고 분석하거나 이해하기 어려우며 우리가 배고플 때는 음식에 집중하기 쉬운 것만큼 그것들에 집중하기가 분명 쉽지 않다 이 글 실전 4-24의 소재는 먹기의 다양한 의미입니다 음식이 신체적 영양이라는 주된 목적 이상의 다양한 의미를 지니고 먹기가 우리의 안녕의 필수적인 개념 및 감정과 같은 다른 것들도 주장하기 위한 기회로 활용된다는 내용입니다 따라서 글의 제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3번 Eating is more than just filling our stomachs 먹기는 단지 우리의 배를 채우는 것 이상의 것이다입니다 따라서 실전 4-24의 정답은 3번의 정답이 됐습니다 실전 4-25입니다 다음 도표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것은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위 도표는 1970년과 2016년 사이에 증가한 안정적으로 유지된 그리고 감소한 5가지 야생동물 집단의 개체군 비율을 보여준다 증가한 개체군의 비율은 파충류에서 가장 높았고 포유류에서 두 번째로 높았는데 둘 다 대략 50% 정도였다 한편 감소한 개체군 비율은 양서류에서 가장 높았고 그 다음은 어류, 조류, 포유류, 파충류 순이었다 각 집단 전체에서 안정적으로 유지된 개체군의 비율은 10% 미만이었다 증가한 개체군 비율과 감소한 개체군 비율 사이에 차이가 가장 작은 집단은 조류였다 반면에 양서류는 증가한 개체군 비율과 감소한 개체군 비율 사이에 가장 큰 차이를 보였는데 감소한 개체군 비율이 증가한 개체군 비율의 2배가 넘었다 이 글 실전 4-25의 소재는 야생동물 개체군 변화입니다 양서류의 감소한 개체군의 비율은 58%이고 증가한 개체군의 비율은 36%로 58%는 36%의 2배가 넘지 않으므로 도표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것은 5번입니다 따라서 실전 4-25의 정답은 5번이 정답이 있습니다 실전 4-26입니다 아너드 메세이에 관한 다음 글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것은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프랑스 비아릿지에서 태어난 아너드 메세이는 영국에서 큰 성공을 거둔 최초의 유럽 대륙 골프 선수였다 메세이는 캐디로서 자신의 골프 경력을 시작했고 당대의 여러 뛰어난 골프 선수들을 만났다 1902년부터 그는 오픈 챔피언십에서 경기하기 시작하여 다음 20년 동안 상위 20위 안에 들었다 1913년에 그는 두 국과 미국과 프랑스 간의 국제 경기에서 미국에 맞서 4인조 프랑스 팀을 승리로 이끌었다 1911년에 그는 골프에 관한 최초의 프랑스어 책을 출판했고 그것은 1914년에 영어로 번역되었다 비록 제1차 세계대전 시 브러던에서 부상을 입었지만 메세이는 회복되어 수년 동안 높은 수준에서 활약했고 심지어는 1926년에 미국에서 열린 포썸 시범 경기에서 버디 존스를 이겼으며 1927년과 1928년에 스페네시 오픈에서 우승했다 1930년대에 그는 모로코와 마라케쉬에서 시간을 보내며 그곳의 골프 코스를 재설계하는 것을 보았다 그는 20세기 첫 70년 동안 가장 위대한 유럽 선수로 널리 여겨지고 있다 이 글 실전 4-26의 소재는 아너드 메세이입니다 아너드 메세이는 제1차 세계대전 시 브러던에서 부상을 입었지만 회복되어 수년 동안 높은 수준으로 활약했고 스페네시 오픈에서 우승하기도 했으므로 글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것은 4번 제1차 세계대전 시 부상을 입어 선수 생활을 완전히 그만두었다 따라서 실전 4-26의 정답은 4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실전 4-27입니다 프렌즈 오브 호텔 선 라이즈에 관한 다음 안내문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것은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일출 호텔의 친구들 무료로 가입할 수 있고 큰 혜택이 제공되는 5성급 회원 전용 클럽 저희에게 직접 예약 시 여러분을 회원 전용 혜택으로 즉시 연결해주는 온라인 포털 프렌즈 오브 호텔 선 라이즈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여러분은 회원으로서 최저 객실 요금 객실 업그레이드 객실 퇴실 시간 연장 그리고 기타 특별 대우를 받게 되실 겁니다 회원 혜택 한 단계 더 좋은 수준으로 객실 업그레이드 객실료 10% 할인 저희 식당 이용 시 계산서 20% 할인 세탁 요금 10% 할인 무료 식수와 무료 무선 인터넷 주의사항 객실 업그레이드는 객실 이용 가능성에 달려 있습니다 식당 할인 제공은 아침 식사, 미니바, 브런치 또는 어떤 특별 판촉 품목에도 적용되지 않습니다 회원 혜택은 호텔에 투숙하는 회원에게만 적용되며 제3자에게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저희 웹페이지에서 여러분의 회원 자격에 대한 전체 약관을 읽어보실 수 있습니다 이곳을 클릭하세요 이 글 실전 4-27의 수제는 호텔 회원권입니다 식당 할인 제공은 아침 식사에 적용되지 않으므로 안내문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것은 4번 호텔 식당에서 아침 식사 시 회원 할인 혜택이 있다 입니다 따라서 실전 4-27의 정답은 4번이 정답이 되어있습니다 실전 4-28입니다 2022 MWRA annual 포스터 컨테스트에 관한 다음 안내문의 내용과 일치하는 것은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2022년 MWRA 연례 포스터 대회 주제 스템에 관한 모든 것 물 또는 폐수 분야가 과학 기술 공학 또는 수학과 관련되어 있으므로 그 분야에서 일하는 사람들을 보여주는 포스터를 만드십시오 자격 포스터 대회는 메사스테스 수자원청 서비스 지역에 10-12학년 학생 누구나 참가할 수 있습니다 그 서비스 지역에 거주하는 학생만 출전할 자격이 있습니다 출품작 요건 포스터 크기가 8.5x11인치 이상이어야 합니다 상품 1위 상품은 100달러 상품권 2위 상품은 50달러 상품권 3위 상품은 25달러 상품권입니다 마감일 출품작은 11월 11일 금요일까지 소인이 찍혀야 합니다 조기출품을 권장합니다 제출 주소 메사스테스 워터 리서치즈 어설티티 2 그리핀 웨이 첼시 마 5 2 1 1 1 2 2 2 2 2 3 2 3 3 3 4 4 4 4 4 4 4 5 4 5 4 5 5 5 5 5 6 6 6 7 7 7 7 6 7 8 9 10 10 11 11 12 12 12 13 13 15 15 12 13 15 17 17 18 18 19 19 19 20 19 22 21 22 23 23 24 23 24 25 22 23 25 26 27 30 30 19 22 23 23 24 25 24 25 25 25 26 26 26 29 27 25 26 27 타당성을 지니어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결론, 디스컨클루저는 내용상 우스꽝스러운 것 즉, Ridiculousness, 우스꽝스러움이 적절하기 때문에 Ridiculousness가 적절합니다. Validate는 유효함이란 뜻입니다. 따라서 실전 4-30의 정답은 4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실전 4-31입니다. 다음 빈칸에 들어갈 말로 가장 적절한 것을 고르시오. 일단 정답은 4번 파라덕시컬을 정답으로 하겠습니다.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의복이 비교적 저렴해지고 점점 다양해지면서 역설적인 결과가 생겨났다. 더 가벼운 직물은 보은을 위해 겹겹이 더하는 것을 의미했다. 그리고 이것은 리본, 모자, 그리고 목에 두르는 스카프같이 유행하는 조합과 액세서리에 대한 새로운 기회를 열었다. 모니가 있는 목도리는 가난한 노동자와 영세 농민의 구매 범위 안으로 들어갔다. 구입 및 교체 순환이 가속화되었다. 코트나 가운에 가격이 하락하는 동안 사람들의 옷차림이 더 다양해지고 더 자주 바뀜에 따라 옷에 소비되는 수입의 실제 비율은 증가했다. 1700년에 프랑스 하인들은 수입의 10%를 옷에 썼다. 1780년 무럽에는 그것의 3분의 1로 증가했다. 아이러니하게도 가장 자주 옷을 바꿔 입은 것은 아마도 도시 빈민들이었는데 비누, 세탁, 수선의 혜택이 없어 그들의 옷은 매우 빨리 낡아서 떨어졌기 때문이다. 이 글, 실전 4-31의 수제는 의복 발전의 사회적 영향입니다. 의복이 저렴해지고 다양해지면서 코트나 가운에 가격이 하락하는 동안 사람들이 옷에 소비하는 비용이 증가하고 아울러 빈민계층이 소득에서 의복에 지출하는 비용의 비율이 점점 높아지는 등 역설적인 결과가 발생했다는 내용의 글입니다. 따라서 빈칸에 들어갈 말로 가장 적절한 것은 4번 패러덕시컬 역설적인입니다. 따라서 실전 4-31의 정답은 4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실전 4-32입니다. 다음 빈칸에 들어갈 말로 가장 적절한 것을 고르시오. 빈칸에는 3번 The Law of Symbolism을 쓰겠습니다.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지도자들은 대중운동을 구축하는 데 있어서 상징성의 역할을 이해하는데 그것 상징성은 관료들과 학자들이 선호하는 정책 세부사항과 아주 유사하면서도 분리된 언어이다. 마트마간디는 영국의 그들의 방식대로 맞서기보다는 자급자족과 독립의 추구를 강조하기 위해 소금 채취하기와 소박한 물레의 목화를 잡는 것과 같은 작은 개인적 행동으로 식민지 당국을 공경에 빠뜨렸다. 물레는 심지어 인도 국기의 초기 형태에도 등장했다. 만델라 역시 스프링벅 럭비 셔츠를 입음으로써 남아공 백인들의 관심을 끌려고 하거나 아파르트 헤이트의 핵심 설계자인 헬릭 버워드의 94세 미망인과 차를 마시기 위해 외딴 아프리카노 지역사회를 여행하는 등 아주 충격적인 행위에 재능이 있었다. 만델라와 간디 둘 다 겸손과 윤리적 고결이 무력이나 전문지식의 과시보다 더 많은 정치적 정단성을 만들어낼 수 있다는 것을 증명했다. 이 글 실전 4-32의 소재는 지도자의 상징성 활용입니다. 마하트마 간디가 소금 모으기와 물레지를 통해 명국 당국을 곤란하게 하고 만델라가 백인과의 화합을 위해 스프링복 럭비 셔츠를 입고 남아공 백인들의 관심을 끌려고 하거나 차 한잔 마시려고 먼 외딴 지역의 백인 지도자의 미망인을 만나는 것과 같이 지도자들은 상징성이 가지는 영향을 이해하고 활용했다는 내용의 그림으로 빈칸에 들어갈 말로 가장 적절한 것은 3번 상징성의 역할 The Law of Symbolism입니다. 따라서 실전 4-32의 정답은 3번이 정답이 되어있습니다. 실전 4-33입니다. 다음 빈칸에 들어갈 말로 가장 적절한 것을 고르시오. 빈칸에는 4번 Associated with Hard Bargaining Over Price를 정답으로 하겠습니다.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재래시장과 상점과에서 마을 사람들 사이에서 혹은 무역료를 따라서 일어나는 교역은 흔히 가격에 대한 격렬한 흥정과 관련이 있다. 이러한 거래에서 판매되는 상품들 중 많은 것들이 수작업으로 생산되고 품질이 다양하기 때문에 제품에 대한 시장 기준점은 광범위한 가격을 망라한다. 궁극적으로 더 높은 품질의 제품을 판매하고 있고 훌륭한 협상가인 상인이 경쟁자들에 비해 더 높은 가격을 받아야 한다. 그러나 불균등한 공급과 불균등한 수요 그리고 적은 수의 구매자와 판매자 또한 가격 변동을 야기한다. 강한 관계와 사회적 유대가 또한 중요할 수도 있다. 결국 특정 시점에 특정 구매자와 판매자에게 제품이 얼마만큼의 가치가 있는지는 협상에 의해 결정된다. 오늘의 적정 가격은 내일의 적정 가격이 아닐 수도 있다. 이 글 실전 4-33의 소재는 재래시장, 마을, 무역로 주변 경제활동의 특징입니다. 재래시장이나 상점과 또는 무역로를 따라서 일어나는 거래는 시시각각으로 변하는 다양한 조건과 상황으로 인해 가격 흥정이 일어난다는 내용의 글입니다. 빈칸에 들어간 말로 가장 적절한 것은 4번 associated with hard bargaining over price 가격에 대한 격렬한 흥정과 관련이 입니다. 따라서 실전 4-33의 정답은 4번이 정답이 되었습니다. 실전 4-34입니다. 다음 빈칸에 들어갈 말로 가장 적절한 것을 고르시오. 자 일단은 빈칸에는 1번 eating was a shrinking into a function을 정답으로 하겠습니다.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예절이 잊히면 사회적 행사로서의 식사는 사라지는데 이는 이미 일어나고 있다. 사람들은 이제 tv 화면 앞에서 산만하게 식사를 하거나 거리에서 자신의 몸을 채우거나 손에 샌드위치를 들고 직장 주변을 걸어다닌다. 내가 미국에서 처음 가르쳤을 때 나는 학생들이 강의실에 피자와 핫도그를 들고 들어와서는 강단에 있는 사람 필자를 가벼운 호기심으로 응시하면서 그것들을 자신의 얼굴 속으로 채워넣는 것을 보고 충격을 받았다. 나중에 동료들은 이런 행동은 대학의 기풍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학교에서 시작되었고 다름 아닌 가정에서 시작되었다고 말했다. 가족들이 내면의 자신감을 의지하고 진지한 우정이 자라나는 사회적 쇄신의 가장 중요한 순간이 이미 젊은이들에게 미미한 것이 되어가고 있었다. 먹는 것이 하나의 기능으로 축소되고 있었고 이런 식으로 자란 어린이 세대가 일시적이고 임시적인 관계 이외에 어떤 관계에서도 정착하는 것이 어렵거나 이질적이라고 느끼게 된다 해도 이는 놀랄 일이 아니다. 이 글 실전 4-34의 소재는 식사의 사회적 기능 상실입니다. 식사가 가진 사회적 기능이 사라지고 사람들은 식사를 단순히 먹는 행위로 인식하고 있다는 내용의 그림으로 빈칸에 들어간 말로 가장 적절한 것은 1번 eating was shrinking into a function 먹는 것이 하나의 기능으로 축소되고 있었고 입니다. 따라서 실전 4-34의 정답은 1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실전 4-35입니다. 다음 글에서 전체 흐름과 관계없는 문장은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미국 식민지 시대의 사회도서관은 유로로 책을 이용할 수 있게 한 순환도서관과 얼마간의 경쟁을 경험했다. 그것은 일반적으로 시장을 이루기에 충분한 독자가 있는 마을의 신문사, 서점, 커피숍에서 운영되었다. 순환도서관 소유자는 보통 소장서적을 획득하는 데 필요한 자금을 먼저 지불하였고 이를 도서나 기관 또는 둘의 조합에 따라 기꺼이 대여료를 지불하려는 누구에게나 대여했다. 수익은 순환에 달려있었기 때문에 소유자들은 가장 많이 순환되는 책들을 사들였다. 그 결과 그들은 빠르게 성장하는 독서 분야인 소설을 선호했다. 기본적으로 소설에 반대하는 주장은 그것이 사람들로 하여금 삶에 대한 비현시적인 기대를 갖게 하리라는 것이었다. 사회도서관이 보스턴 게제트와 같은 신문들이 자주 보도했던 로맨스, 살인, 교수형, 그리고 대중적인 관심을 끄는 스캔들을 묘사하는 이야기는 피했던 것에 비해 순환도서관은 그것을 포용했다. 이 글 실전 4-35의 소재는 미국 식민지시대의 순환도서관입니다. 미국 식민지시대의 순환도서관은 유료 대여 시스템을 도입하고 순환이 빠른 서적들을 선호했다는 내용의 그림으로 소설에 반대하는 주장은 소설이 삶에 대한 비현실적 기대를 갖게 하기 때문이라는 내용인 4번은 전체의 흐름과 관계가 없습니다. 따라서 실전 4-35의 정답은 4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실전 4-36입니다. 주어진 글 다음에 이어질 글의 순서로 가장 적절한 것을 고르시오.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빨간색 렌즈에 장난감 안경을 쓴 아이를 상상해보라. 어쩌면 나처럼 여러분도 한때 그 아이였을지도 모른다. 만약 그렇다면 여러분은 붉은 색조가 다른 색깔들을 흐리게 하고 물체의 스펙트럼에 단회색 빛깔을 입히는 것을 알아차렸을 것이다. 안경이 벗겨지면 색깔은 갑자기 다시 살아난다. C번 단락입니다. 이제 그 반대의 경우를 상상해보라. 태어날 때부터 정록 색맥을 가지고 있다가 정확한 파장의 색을 볼 수 있게 해주는 안경을 쓴다면 어떨까? 그러한 교정용 안경은 실제로 존재한다. A번 단락입니다. 그러한 선물을 받은 50대 남자가 색이 밝고 선명해서 눈물을 흘렸던 것처럼 색맥인 사람이 처음 그러한 새로운 안경을 썼을 때 깊은 감격으로 반응한다. B번 단락입니다. 또 다른 사람은 나무와 하늘을 바라보며 놀라워하며 서서는 녹색과 푸른색의 아름다운 대비를 믿지 못하겠다는 듯 울었다. 그렇게 강렬한 느낌의 표현을 목격하는 것은 우리에게 색채의 경이로움을 상기시킨다. 이 글 실전 4-36의 소재는 색채의 경이로움입니다. 빨간색 렌즈의 안경을 쓴다면 보이는 모든 것에 빨간색의 색조를 주게 되고 안경을 벗으면 원래 색이 보인다는 내용의 주어진 글에 이어서 그 반대의 경우 즉 생맥으로 태어난 사람에게 원래 색조를 보여주는 교정용 안경을 써보게 하는 상황을 묘사한 C가 없고 그 다음에는 C의 마지막에 언급된 교정용 안경을 Search New Glasses로 받으며 색맥인 사람이 교정용 안경을 쓰면 느끼게 되는 상황을 설명한 A가 와야 합니다. 그리고 비슷한 경우에 다른 예를 제시하면서 이러한 경험이 색채의 경이로움을 상기시킨다는 내용의 B가 오는 것이 가장 자연스러운 글의 순서입니다. 따라서 주어진 글 다음에 이어질 글의 순서로 가장 적절한 것은 4번 CAB입니다. 따라서 실전 4-36의 정답은 4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실전 4-37입니다. 주어진 글 다음에 이어질 글의 순서로 가장 적절한 것을 고르시오.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소비지상주의가 올바로 이해하는 한 가지는 분명하다. 인간은 소비에 의해 직접적으로 해결되는 욕구를 가지고 있다. C번 단락입니다. 소비와 욕구 사이의 관계를 이해하는데 유용한 도구가 에브람 메슬로우에 의해 제시되었다. 그가 제시한 인간의 욕구 단계는 기본적인 생리적 욕구와 안전에 대한 욕구에서 출발해서 소속감과 애정에 대한 욕구로 나아간다. A 단락입니다. 더 높이 올라가서 우리는 자부심과 지휘에 대한 욕구를 가진다. 이 피라미드의 꼭대기에는 그가 자아실현이라고 부르는 것에 대한 욕구가 있다. 여러분이 원한다면 여러분은 여기를 구원이라는 단어로 대체할 수 있다. 메슬로우의 단계에서 가장 낮은 욕구는 충족될 때까지 우리의 관심을 끄는 경향이 있다. B번 단락입니다. 그때서야 우리는 단계를 올려 더 높은 욕구에 초점을 맞출 수 있다. 우리는 이것이 일이 이렇게 되어야 하는 방식인지에 대해 논쟁할 수도 있지만 이것을 실제로 일어나고 있는 것에 대한 대체적으로 정확한 그림으로 받아들이는 것은 어렵지 않다. 만약 우리가 배가 고프거나 극도로 피곤하거나 신체적 위협을 받는다면 우리는 가장 사랑이 넘치는 사교적인 생명체가 아니다. 이 글 실전 4-37의 소재는 에브라함 메슬로우의 욕구 단계 이론입니다. 인간은 소비를 통해 해결할 수 있는 욕구를 가지고 있다는 주어진 글 다음에 소비와 욕구 사이의 관계를 이해하는데 에브라함 메슬로우의 욕구 단계가 유용하며 그 욕구 단계는 생리적인 욕구에서 소속감과 애정의 욕구로 이어진다는 내용의 C가 와야 합니다. 그 다음에는 더 높은 단계를 가진 욕구로 자부심과 자아실현의 욕구가 있고 욕구 위계에서 가장 낮은 단계의 욕구는 충족될 때까지 우리의 관심을 끈다는 내용의 A가 오고 마지막으로 그렇게 그 욕구가 충족되면 다음 단계의 욕구에 관심을 가지게 되며 이런 방식의 욕구 충족은 실제로 일어나고 있다는 내용의 B가 이어지는 것이 가장 자연스러운 글의 순서입니다. 따라서 주어진 글 다음에 이어질 글의 순서로 가장 적절한 것은 4번 CAB입니다. 따라서 실전 4-37의 정답은 4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실전 4-38입니다. 글의 흐름으로 보아 주어진 문장이 들어가기에 가장 적절한 것을 고르시오.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로마인들은 퍼블릭하우스 개념과 함께 자신들의 전통인 상인들의 그림 표지판을 영국 열도에 가져왔다. 대부분의 고대인들은 그들의 일생을 비교적 작은 지리적 영역에 국한하여 살았다. 그러나 로마 제국의 확장적 성향은 로마 관리들에 의한 감독과 그에 따른 여행을 요구했다. 이 여행자들에게 숙소를 제공해야 할 필요성으로 인해 영국에서 퍼블릭하우스의 개념이 생겨났다. 퍼블릭하우스는 그 이후로 계속 존재해왔고 영국 문화의 중요한 부분이 되었다. 중세시대에 이르러 퍼블릭하우스는 상업지형에 잘 확립된 부분이 되었다. 기록은 1493년 즈음에 잉글랜드의 법이 여관들의 표지판을 붙일 것을 요구했고 1419년 즈음에는 이 표지판의 크기와 배치를 규제하기 위한 법이 통과되었다는 것을 보여준다. 이 글 실전 4-38의 소재는 영국 퍼블릭하우스의 유래입니다. 디즈 트래블러즈에게 숙소를 제공해야 한다는 주어진 문장은 디즈 트래블러즈가 로만 오피셜즈임을 알 수 있는 문장 뒤에 그리고 이후 퍼블릭하우스가 존속했음을 서술하고 있는 문장 앞에 오는 것이 적절합니다. 따라서 주어진 문장이 들어가기에 가장 적절한 것은 3번입니다. 따라서 실전 4-38의 정답은 3번이 정답이 됐습니다. 실전 4-39입니다. 글의 흐름으로 보아 주어진 문장이 들어가기에 가장 적절한 것을 고르시오.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기술이 새로운 제품과 재료를 사용할 수 있게 할 수는 있었지만 시장에서 그것들의 수용을 보장할 수는 없었다. 대중의 취향과 열망을 알아내고 새로운 재료를 가치 있는 상품으로 바꾸는 역할을 하는 것은 디자이너들에게 맡겨졌다. 그것은 어떤 때는 비교적 쉬운 일이었고 어떤 때는 그렇지 않았다. 예를 들어 반합성 재료인 셀룰로이드는 흑석, 산호, 상하와 같은 더 비싸고 매우 가치 있는 재료의 대체물로 쉽게 사용될 수 있었고 그것은 그런 것으로 빠르게 받아들여졌다. 실전 4-39번 계속 이어집니다.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알루미늄은 디자이너들에게 훨씬 더 도전적인 것으로 판명되었다. 사실 세기가 바뀌고서야 비로소 그 새로운 금속은 값싸게 생산될 수 있었고 요리 냄비를 위한 재료로서 황동을 대신하기 시작했다. 그때까지도 그것은 음식에 근접해 있어서 약간의 불신을 받았다. 20세기 야항 대전 사이의 기간에서야 디자이너들은 알루미늄 제품을 그 자체로서 현대적 물체로 시각화할 수 있었다. 이 글 4-39의 소재는 신제품 또는 신재료 물질에 대한 시장의 반응입니다. 알루미늄은 시장 적응에 더 도전적인 재료였다는 4번 바로 앞 문장의 내용에 이어 주어진 문장에서 그것이 얼마나 도전적이었는지를 세기가 바뀌고 나서야 황동을 대신하기 시작했다는 예를 들어 기술해야 글의 흐름이 자연스럽고 아울러 주어진 문장이 있어야만 4번 바로 다음 문장에서 이분 댄의 진술이 타당성을 지니게 됩니다. 따라서 주어진 문장에 들어가기에 가장 적절한 것은 4번입니다. 따라서 실전 4-39번의 정답은 4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실전 4-40입니다. 다음 글의 내용을 한 문장으로 유학하고자 한다. 빈칸 A, B에 들어갈 말로 가장 적절한 것은?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기술적으로 말해 니체는 대부분의 개인이 결코 창의적이지 않다고 알고 있다. 관습에서 벗어난다면 이웃이 자신에 대해 뭐라고 말할까 두려워하며 현대인은 순응하고 그렇게 함으로써 자신을 하나의 공장 제품처럼 보이도록 만든다. 자신이 어떻게 생각하고 행동해야 하는지에 대하여 자신을 권위의 원천으로 기대지 않고 개인은 여론이라는 형태로 타인의 권위에 복종한다. 니체는 그러한 사람을 자신의 천재성을 회피해왔고 지금은 왼쪽과 오른쪽으로 자신의 뒤와 온 주변을 남몰래 보는 사람이라고 묘사한다. 현대인은 텅 비어있고 결국 그러한 사람은 잡는 것이 불가능한데 왜냐하면 그는 완전히 겉뿐이고 알맹이가 없으며 날가 빠지고 색칠된 옷 가방이며 두려움조차 그리고 확실히는 동정심도 일으킬 수 없는 치장된 유령이기 때문이다. 창의성이 관습을 따름으로써 자신을 타인의 권위에 복종시키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의 권위의 원천이 되는 것에 있다면 니체는 기술적인 문제로써 대부분의 개인이 창의력을 기르지 않는다고 분명히 한다. 실전 4-40 요약문 계속 이어집니다. A번에는 렉을 쓰고요. B번에는 오베이를 쓰겠습니다.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니체에 따르면 현대세계의 대부분의 개인들은 생각하고 행동할 때 관습과 여론에 복종한다는 점에서 창의성이 없다. 이 글 실전 4-40의 소재는 니체의 현대인에 대한 비판입니다. 니체는 현대인이 여론의 형태로 타인의 권위에 복종하고 관습에 따르기 때문에 창의성을 기르지 않는다고 했으므로 빈칸 A에는 렉이, 빈칸 B에는 오베이가 들어가는 것이 가장 적절합니다. 따라서 실전 4-40번의 정답은 1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실전 4-41에서 4-42번입니다.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줄거리와 구성, 장르 관습, 주제의 의미와 해석, 그리고 성격 유사에 특별한 관심을 기울이면서 현대 미국 영화를 분석하는 법을 가르치고 배우라. 학생들이 영화 텍스트에 대해 비판적이면서 시각적으로 글을 읽을 줄 아는 독자가 된다는 것과 그들이 영화의 오락적 가치를 넘어 도덕적, 교육적 유혹성, 특히 영화 깊이 내재된 이념적 관점으로 나아가기 위해 비판적 사고와 분석 기술을 발휘하는 법을 배운다는 것을 강조하라. 그러한 강좌의 더 큰 목표는 학생들에게 문화적 텍스트로서 영화를 비판적으로 분석하고 평가하는 법을 가르치는 것이다. 교사들은 대중영화가 사회적 논평, 분석, 그리고 비판을 위한 수단이 될 수 있다는 생각을 진지하게 받아들여야 한다. 그들은 영화가 문화적 매체로서 어떻게 작동하는지, 그리고 영화가 어떻게, 그리고 왜 늘 하듯이 관객에게 영향을 미치는지 둘 다에 대해서 검토하도록 강조할 수 있다. 실전 4-41에서 42번 계속 이어집니다. 디번에 리퓨즈드를 런드로 수정하겠습니다.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우리는 미국의 대중영화를 사용하여 미국의 역사, 문화, 사회에 대한 경쟁적인 관점을 이해하는 법을 배울 수 있다. 그렇다면 우리는 차이에 대한 세계관과 태도의 형성이 개인의 문화적 성향과 사회적 이데올로기의 제약에 의해 결정된다는 것을 인정해야 한다. 대부분의 학생은 동질집단에 의해서 그리고 동질집단 사이에서 자신의 삶을 형성해왔다. 결과적으로 그들은 의문을 제기하기를 거부한, 배운 적이 없는 편견과 함께 자라왔다. 따라서 우리는 또한 이 강좌에서 학생들이 자신의 정보 기반을 넓히고, 진실을 밝히고, 대중 매체 묘사들의 잘못된 견해를 떨쳐버림으로써 그들 자신의 자아감과 세계관을 이해하고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방법을 제공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이 글 실전 4-41에서 42번의 소재는 미국 영화를 이용한 교육입니다. 실전 4-41입니다. 윗글의 제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학생들이 미국 영화를 단순히 감상하는 것이 아니라, 영화에 내려낸 이념적 관점을 이해하기 위해 비판적이고 분석적으로 이를 해석하도록 가르치고, 아울러 영화를 사용하여 편협한 문화적 관점에서 벗어나 편견 없는 세계관을 형성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내용의 그림으로, 그들의 제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5번, The Core of an American Film Course, Challenging Cultural Biases, 미국 영화 강좌의 핵심, 문화적 편견에 대한 도전입니다. 따라서 실전 4-41의 정답은 5번이 정답이 되어있습니다. 실전 4-42번입니다. 밑줄 친 A, E 중에서 문맥상 낱말의 쓰임이 적절하지 않은 것은 대부분의 학생들이 동질 집단 사이에서 삶을 형성해 왔다고 했으므로, 의문을 제기하는 법을 배우지 못한 채 편견 속에서 자랐다는 것을 초론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D의 Refused를 런드와 같은 낱말로 호취합니다. 따라서 실전 4-42번의 정답은 4번이 정답이 되어있습니다. 실전 4-43에서 4-45번입니다.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A 단락입니다. 필러 테일러 판즈워스는 1906년 유타주 남서부에서 그의 할아버지가 지은 통나무집에서 태어났다. 어린 소년이었을 때 판즈워드는 파퓰러 사이언스와 과학서적 읽는 것을 아주 좋아했다. 고등학교에 입학했을 무렵에 그는 이미 집안의 가정용 기기 대부분을 전기로 구동되도록 개조했다. 고등학교 시절 그는 자신의 화학 교사에게 텔레비전의 대변역을 가져올 수 있는 해상관에 대한 자신의 아이디어를 간단히 설명했다. 실전 4-43에서 4-45번 계속 이어집니다.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D 번 단락입니다. 21세기에 샌프란시스코에서 일하는 동안 판즈워스는 자신의 첫 번째 전자 텔레비전 송출에 성공했다. 계속해서 자신의 시스템을 완벽하게 만들면서 그는 자신의 발명 노력에 자금을 댈 투자자를 찾았다. 한 저명한 자산가가 약간의 관심을 보였다. 판즈워스는 그 남자에게 최초의 완전한 전자 텔레비전을 시연해 보였다. 그 자산가는 그의 사업에 자금을 대는 것에 동의했다. 자신의 22번째 생일 2주 후 판즈워스는 허다란 획기적 발전을 이뤄냈다. 그는 자신의 새로운 해상관이 마침내 전자 텔레비전을 가능하게 할 것이라고 언론에 발표했다. 샌프란시스코 크로니클은 판즈워스의 사진을 일면에 대서특비됐고 그의 혁명적인 텔레비전 시스템에 찬사를 보냈으며 그의 해상관을 주부가 과일을 보존하기 위해 사용하는 평범한 쿼트 크기의 병이라고 표현했다. 시즌 4-43에서 4-45번 계속 이어집니다.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B번 단락입니다. 판즈워스가 자신의 성공을 즐기고 더 진전된 개발품을 계획하는 동안 거대 미디어 회사인 RCA는 전자 텔레비전을 만들려는 재체적인 노력에 좌절해 있었다. 중역들은 판즈워드가 다른 발명가들의 방문을 환영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그래서 그들은 그 젊은 발명가를 보기 위해 그들의 텔레비전 최고 전문가인 블라드미르 즈보리킨을 보냈다. 많은 보도에 따르면 조보리킨은 그 22세 청년의 환대를 분명 이용했고 판즈워드 연구소에서 발명품들을 3일 동안 자세히 살펴보았다. 판즈워드가 그에게 자신의 해상관을 보여주었을 때 조보리킨은 감탄을 표했고 몇몇 목적자들은 그가 이건 정말 아름다운 기계야 내가 이것을 발명했더라면 좋을텐데 라고 말하는 것을 들었다. 시즌 4-43에서 4-45번 계속 이어집니다.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C번 단락입니다. 판즈워드의 개방성은 그의 몰락의 원인으로 판명되었다. 조보리킨은 RCA로 돌아와 자신의 전자텔레비전을 개발했다. 판즈워드가 여전히 그의 텔레비전을 대량 생산하기 위해 돈을 모으는 동안 RCA는 자사가 전자텔레비전을 발명했다고 주장하며 대대적인 판매 캠페인을 시작했다. 판즈워드는 RCA를 상대로 일련의 특허침해 소송을 제기했고 수년간의 값비싼 법정 다툼 끝에 결국 승소했지만 피해를 입었다. RCA는 그를 제치고 시장에 진출했고 그 과정에서 일시적으로 역사를 다시 썼다. 이 글 실전 4-43에서 45번의 소재는 전자텔레비전의 발명입니다. 실전 4-43입니다. 주어진 글 A에 이어질 내용을 순서에 맞게 배열한 것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고등학생 시절 판즈워드가 텔레비전에 대변역을 가져올 수 있는 해상관에 대한 아이디어를 가지고 있었다는 내용의 A 다음에 한 자산가가 판즈워드의 사업에 자금을 대는 것에 동의했고 판즈워드가 자신의 발명에 대해 언론에 알렸다는 내용의 D가 이어지는 것이 자연스럽습니다. 그 다음에는 텔레비전 개발에 실패하고 있던 거대회사 RCA가 빌라드미르 드보리킨을 판즈워드에게 보냈다는 내용의 B가 이어지고 마지막으로 RCA가 전자텔레비전을 만들었다고 발표하고 판즈워드는 특허 침해 소송에서 승소했지만 피해를 입었다는 내용의 C가 오는 것이 가장 자연스러운 흐름입니다. 따라서 글 A에 이어질 글의 순서로 가장 적절한 것은 4번 DBC입니다. 따라서 실전 4-43번의 정답은 4번이 정답이 되어있습니다. 실전 4-44입니다. 미추친 A, E 중에서 가르치는 대상이 나머지 넷과 다른 것은 A, C, D, E는 모두 판즈워스를 가르치고 B는 빌라드미르 드보리킨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따라서 실전 4-44의 정답은 2번이 정답이 되어있습니다. 실전 4-45번입니다. 윗글에 판즈워스에 관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RCA와 특허 침해 소송에서 결국 승소했다고 했으므로 판즈워스에 관한 내용으로 적절치 않은 것은 3번 RCA를 상대로 한 특허 침해 소송에서 결국 패소했다입니다. 따라서 실전 4-45의 정답은 3번이 정답이 되어있습니다. 여러분 반드시 기한 4의 출석 인증을 완료해주세요.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헬로우 에브리원! 여러분 안녕하세요. 대원고등학교 영어담당 지도교사 강성호 영어선생님입니다. 수능완성 영어 오늘의 수업 진도는 실전 모의고사 5회 LC 분석 1번부터 17번까지입니다. 실전 5-1입니다. 다음을 듣고 남자가 하는 말의 목적으로 가장 적절한 것을 고르시오.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스톤 월 고등학교 학생 여러분. 저는 방과 후 스포츠 프로그램의 매니저 제임스 앤더슨입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우리 학교 새해체육관이 다음 달에 개관할 예정입니다. 새해체육관 개관 전에 학생들이 어떤 실내 스포츠가 방과 후 스포츠 프로그램에 추가되기를 원하는지 파악하기 위한 설문조사를 실시하고자 합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방과 후 스포츠 활동으로 축구, 야구, 테니스와 같은 야외 스포츠를 해왔습니다. 새로운 체육관과 더불어 우리는 학생들에게 실내 스포츠를 하는 기회도 제공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방과 후 스포츠 프로그램에 포함시키고 싶은 실내 스포츠를 적어주세요. 여러분의 다양한 관심사를 수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설문조사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실 것에 대해 미리 감사드립니다. 이 글 실전 5-1의 소재는 새로운 체육관에서 배울 실내 스포츠입니다. 방과 후 스포츠 프로그램 매니저가 새 학교 체육관의 개관을 앞두고 체육관에서 배우고 싶은 실내 스포츠에 대한 수요조사를 위해 학생들에게 설문조사에 참여해 줄 것을 부탁하고 있으므로 남자가 하는 말의 목적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5번 배우고 싶은 실내 스포츠에 관한 설문조사 참여를 부탁하려고 합니다. 따라서 실전 5-1의 정답은 5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실전 5-2입니다. 대화를 듣고 두 사람이 하는 말의 주제로 가장 적절한 것을 고르시오.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제니, 밤에 함께 산책하니 좋지 않니? 아주 좋아요, 아빠. 가로등이 많아서 산책하는데 충분히 밝아요. 그래, 어떤 사람들은 가로등이 너무 많으면 불필요한 에너지 소비가 발생한다고 말하지만 난 다르게 생각해. 음, 왜 그렇게 생각하게 되신 거죠? 우선 가로등에 사용되는 LED등은 에너지를 많이 소비하지 않아. 맞아요. 오래된 가로등이 최근에 LED등으로 교체되었어요. 또한 더 많은 가로등은 우리의 안전을 보장해. 가로등이 범죄와 사고를 예방한다는 뜻인가요? 내 말이 바로 그 말이야. 게다가 많은 가로등은 아름다운 야경을 만들어내고 그것이 우리 도시를 더 아름답고 매력적으로 보이게 도와줘. 그러면 그것 때문에 우리 도시에 더 많은 관광객들이 오겠네요. 그렇죠? 물론이야. 가로등에 세금을 조금 더 쓰면 결국 훨씬 더 많은 혜택이 돌아올 거야. 음, 아빠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해요. 이 글 실전 5-2의 소재는 가로등 설치로 얻게 되는 이점입니다. 밝은 가로등 아래에서 야간 산책을 하면서 두 사람은 가로등을 많이 설치하여 얻게 되는 치안 개선, 아름다운 야경, 관광객 유치 등의 이점에 대해 대화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두 사람이 하는 말의 주제로 가장 적절한 것은 2번 가로등을 많이 설치하여 얻게 되는 이점입니다. 따라서 실전 5-2의 정답은 2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실전 5-3입니다. 대화를 듣고 두 사람의 관계를 가장 잘 나타낸 것을 고르시오.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줄리아. 좋은 아침입니다. 오, 안녕하세요, 해리. 어젯밤에 늦게까지 일했죠? 네, 그래서 약간 피곤하네요. 영화 주인공으로 많은 일을 해오셨어요. 무슨 말씀인지 알아요. 저는 최선을 다하고 있을 뿐입니다. 좋아요. 자, 제가 작업하는 동안 여기 누워서 좀 쉬세요. 먼저 따뜻한 수건으로 얼굴을 찜질해 드릴게요. 저의 메이크업이 어제와 같게 되나요? 네, 하지만 헤어스타일은 어제와 조금 다를 거예요. 당신의 환상적인 기술이 저를 멋지게 보이게 할 거라고 확신해요. 오, 그런 말을 들으니 기분이 좋아지네요. 저는 항상 당신이 최고로 보이게 만들려고 노력해요. 저는 영화 작업을 함께하는 것이 항상 좋아요. 저도요, 그것이 영화 제작 과정을 더 즐겁게 만들어요. 이 글 실전 5-3의 소재는 영화 촬영을 위한 분장입니다. 여자는 남자가 영화 주인공으로 많은 일을 해왔다고 격려하고 있고, 남자는 여자가 해주는 메이크업과 헤어스타일 덕분에 자신이 멋지게 보일 거라고 고마워하고 있으므로, 남자는 영화 배우이고, 여자는 분장사임을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두 사람의 관계를 가장 잘 나타낸 것은 2번, 영화배우와 분장사의 관계입니다. 따라서 실전 5-3의 정답은 2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실전 5-4입니다. 대화를 듣고 그림에서 대화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것을 고르시오.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셀리, 휴대전화로 뭘 보고 있니? 오우 게임이구나. 응, 내 캐릭터가 야영을 하며 임무를 완수하는 일종의 시뮬레이션 게임이야. 그렇구나, 그럼 모자를 쓴 이 소녀가 내 캐릭터니? 응, 그녀는 때때로 옆에 있는 줄무늬 매트 위에 눕기도 해. 그리고 그녀는 매트 뒤에 있는 텐트에서 야영을 하겠네? 응, 반구형 모양의 텐트가 내가 가진 텐트와 비슷해서 그걸로 골랐어. 재밌다. 하지만 내 생각엔 이 야영장에 더 많은 식물이 있어야 할 것 같아. 나도 동의해. 나는 소녀 뒤 멀리 저 세 그루의 나무를 놓았어. 하지만 더 있어야 한다고 생각해. 그렇게 하면 더 좋아 보일 것 같아. 강아지 옆에 만홍경도 있구나. 맞아, 내 캐릭터의 취미는 밤에 별을 관찰하는 거야. 멋있다. 그녀는 지금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하고 있네. 그렇지 않아? 바로 그거지. 이 글 실전 5-4의 소재는 시뮬레이션 게임입니다. 남자가 강아지 옆에 만홍경이 있다고 했는데 그림에는 강아지 옆에 자전거가 있습니다. 따라서 그림에서 대화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은 것은 5번입니다. 따라서 5-4의 정답은 5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실전 5-5입니다. 대화를 듣고 여자가 할 일로 가장 적절한 것을 고르시오.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김 선생님, 저 좀 도와주시겠어요? 다음 시간 제 수업에 비디오를 보여주려고 하는데 소리가 안 나요. 정말요? 비디오 파일에 문제가 있나요? 아니요. 제 노트북에서는 소리가 잘 나요. 하지만 노트북을 교실 스피커에 연결할 때는 소리가 안 나네요. 아마 스피커 케이블에 무언가 잘못되었을 거예요. 아마도 그런 것 같아요. 어떻게 할까요? 음, 휴대용 스피커를 사용하는 건 어때요? 해봤지만 소리가 충분히 크지 않았어요. 음, 그럼 다른 교실로 이동하는 건 어때요? 다음 시간에 304호가 비어있어요. 그리고 내가 알기로 거기 스피커는 잘 작동하거든요. 오, 그거 좋은 생각이네요. 당장 제 학생들에게 말할게요. 네, 제가 미디어센터에 문제를 보고할게요. 좋은 생각이에요. 감사합니다. 이 글 실전 5-5의 소재는 비디오 재생 시 소리가 나지 않는 상황입니다. 남자가 여자에게 다른 교실로 이동하여 수업할 것을 제안하며 304호가 비어있다고 알려주자 여자가 당장 학생들에게 말하겠다고 했으므로 여자가 할 일로 가장 적절한 것은 5번 학생들에게 교실 변경 알리기입니다. 따라서 실전 5-5의 정답은 5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실전 5-6입니다. 대화를 듣고 남자가 지불할 금액을 고르시오.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와일드라이프 박물관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어떻게 도와드릴까요? 안녕하세요. 일반 입장권을 사고 싶은데요. 알겠습니다. 입장권을 몇 장 드릴까요? 4장이요. 성인 2명과 어린이 2명입니다. 입장권은 성인 1인당 10달러이고 어린이 1인당 5달러입니다. 네. 박물관에 역사 정원이 있다고 들었어요. 일반 입장권만으로 그것에 입장 가능한가요? 죄송하지만 안됩니다. 정원 입장권은 별도로 1인당 5달러입니다. 어린이도 마찬가지고요. 그렇군요. 그럼 정원 입장권도 4장 구입하겠습니다. 여기 제 신용카드입니다. 감사합니다. 오! 이 카드로 총금액의 10%를 할인받을 수 있습니다. 잘됐네요. 그건 몰랐어요. 네. 여기 카드와 입장권을 받으세요. 좋은 시간 보내세요. 이글 실전 5-6의 소재는 박물관 입장권 구매입니다. 남자가 박물관에서 10달러인 성인 입장권 2장과 5달러인 어린이 입장권 2장을 사고 1인당 5달러인 정원 입장권 4장을 구입하여 전체 금액이 50달러인데 제시한 신용카드로 10%를 할인받을 수 있으므로 남자가 지불할 금액은 4번 45달러입니다. 따라서 실전 5-6의 정답은 4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실전 5-7입니다. 대화를 듣고 여자가 지난 주말에 부모님을 방문하지 않은 이유를 고르시오.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좋은 아침이에요. 제니퍼. 또 월요일이네요. 오 샘 안녕하세요. 주말동안 시간 외 근무를 했다면서요. 피곤하겠어요. 괜찮아요. 토요일에만 일했어요. 어제는 종이 쉬었고요. 주말 잘 보내셨어요? 음 저는 꽤 바빴어요. 오 그래요. 당신은 토요일에 당신 부모님을 뵈러 간다고 말했죠. 재미있게 보냈나요? 실은 그곳에 가는 기차조차 타지 못했어요. 부모님을 아예 찾아뵙지 않았다는 뜻이에요? 무슨 일 있었어요? 제 아들이 금요일 밤에 심한 복통을 앓았어요. 그래서 주말 내내 아이를 돌봐야만 했어요. 오 이런 아이는 지금 어때요? 많이 낳았어요. 그리고 부모님께는 곧 찾아뵙겠다고 말씀드렸어요. 잘됐네요. 아들이 괜찮아서 다행이에요. 이 글 실전 5-7의 소재는 주말에 한 일입니다. 여자가 지난 주말에 부모님을 찾아뵈려고 했는데 아들이 복통을 알아서 주말 내내 돌봐야 했다고 했으므로 여자가 지난 주말에 부모님을 방문하지 않은 이유는 3번 아픈 아들을 돌봐야 해서입니다. 따라서 5-7의 정답은 3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실전 5-8입니다. 대화를 듣고 드림 투모로우 컨서트에 관해 언급되지 않은 것을 고르시오.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샌드럴, 다음 주 토요일에 정말 멋진 컨서트가 있어. 나랑 함께 거기 갈래? 무슨 컨서트인데? 드림 투모로우 컨서트야. 신체장애가 있는 청소년들이 하는 공연이야. 그들은 다양한 악기를 연주해. 재미있겠다. 자선 컨서트니? 응. 디엔젤스가 주최하는 거야. 그건 골든버그 음대의 학생 봉사단체야. 거기 회원들이 그 아이들에게 악기 연주하는 법을 가르쳤어. 오, 훌륭하다. 게다가 피아니스트 해리 모렐이 특별 초청 연주를 할 거야. 정말 그가 연주하는 것을 직접 보고 싶어. 입장권은 어떻게 구할 수 있어? 대학 서점에서 사거나 컨서트 웹사이트에서 예약할 수 있어. 그래? 입장권 판매 수익은 어디로 가는 거니? 우리 동네 장애인 학교에 기부될 거야. 정말 좋은 생각이야. 이 글 실전 5-8의 소재는 장애인 청소년 컨서트입니다. 주최의 단체, 디엔젤스라고 했죠? 특별 초청 연주자, 피아니스트 해리 모렐이라고 했습니다. 입장권 구입 방법, buy them at the college bookstore or reserve them on the concert 웹사이트라고 했습니다. 수익금 기부처, a school for the handicapped in our neighborhood라고 언급이 됐죠. 하지만 3번, 공연 장소는 언급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5-8의 정답은 3번, 공연 장소 3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실전 5-9입니다. 스카이블루 레이크 에코 워크에 관한 다음 내용을 듣고 일치하지 않는 것을 고르시오.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주민 여러분. 스카이블루 레이크 공원 사무실에서 알려드립니다. 오는 4월 22일 저희는 지구의 날을 기념하기 위해 스카이블루 레이크 에코 워크라는 이름의 특별한 행사에 여러분을 초래합니다. 참가자들은 산책을 하며 동시에 환경 정화에 도움이 되도록 호수 주변에 쓰레기를 줄 것입니다. 산책은 오전 10시에 공원 광장에서 시작하며 경로는 총 5km가 될 것입니다. 참가비는 1인당 10달러이며 모든 참가비는 환경단체에 기부될 것입니다. 여러분은 추가 요금 없이 반려견을 동반할 수 있습니다. 저희는 산책 중 사진을 찍어 공원 게시판에 전시할 것입니다. 등록하거나 더 많은 정보를 얻고 싶으시다면 저희 웹사이트 www.skybluelake.com을 찾아주세요. 고맙습니다. 이글 실전 5-9의 소재는 지구의 날 기념 공원 행사입니다. 추가 요금 없이 반려견을 동반할 수 있다고 했으므로 담화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은 것은 4번 추가 요금을 내고 반려견을 동반할 수 있다입니다. 따라서 실전 5-9의 정답은 4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실전 5-10입니다. 다음 표를 보면서 대화를 듣고 두 사람이 주문하여 여행용 가방을 고르시오.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여보 우리 다음 달 여행을 위해 새 여행용 가방을 사는 게 어때요? 이 웹사이트에서 여행용 가방을 대상으로 괜찮은 할인 판매를 하고 있어요. 오 잘됐네요. 나도 볼게요. 먼저 크기를 보죠. 우리는 3일간 여행할 거니까 20인치보다 더 큰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맞아요. 가방에 얼마의 비용을 써야 할까요? 400달러 미만으로 하죠. 그래요. 그리고 이것들은 확장 가능하네요. 만약을 위해 조금 더 많은 공간을 가질 수 있도록 확장 가능한 것이 좋겠어요. 동의해요. 확장 가능한 것 중 하나를 사죠. 다음으로 외부 유형은 어떤 게 더 좋아요? 다른 이유로 두 유다 좋죠. 하드 캐리어는 더 안전하지만 소프트 캐리어는 더 가볍잖아요. 음 우린 이미 하드 캐리어가 있으니까 이번에는 다른 유형을 사는 게 어때요? 좋아요. 그럼 이걸로 주문하죠. 이글 실전 5-10의 소재는 여행용 가방입니다. 두 사람은 20인치보다 크고 400달러 미만이며 확장 가능한 소프트 캐리어를 골랐으므로 두 사람이 주문할 여행용 가방은 2번입니다. 따라서 실전 5-10의 정답은 2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실전 5-11입니다. 대화를 듣고 남자의 마지막 말에 대한 여자의 응답으로 가장 적절한 것을 고르시오.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엄마 저 속이 좀 안 좋아요. 아마도 파티 음식에 문제가 있었던 것 같아요. 오 이런. 하지만 내 아빠와 나도 똑같은 걸 먹었는데 괜찮아. 내 생각에 내가 그냥 과식한 것 같구나. 음식이 아주 기름졌어. 엄마 말씀이 맞을지도 몰라요. 제가 병원에 가야 한다고 생각하세요? 약을 좀 갖다 주마. 그거면 될 것 같구나. 이글 실전 5-11의 소재는 복통입니다. 속이 좋지 않다 하면서 파티에서 먹은 음식에 문제가 있었는지 의심하는 남자에게 여자는 단지 남자가 기름진 파티 음식을 과식해서 속이 안 좋은 것 같다고 말하고 있으며 이 말에 남자도 어느 정도 동의하면서 병원에 가야 할지 묻고 있으므로 여자의 응답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4번 I will get you some medicine. I think her death will do. 이게 정답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실전 5-11의 정답은 4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실전 5-12입니다. 대화를 듣고 여자의 마지막 말에 대한 남자의 응답으로 가장 적절한 것을 고르시오.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어 여보 난 지하철을 기다리고 있어요. 20분쯤 후면 집에 도착할 거예요. 알았어요. 그때쯤이면 저녁 식사가 준비될 거예요. 당신 우산 갖고 있어요? 지금 비가 억수같이 쏟아지고 있어요. 오 그래요? 이런 오늘 아침에 우산 갖고 오는 것을 잊었어요. 지하철역에 차로 데리러 갈게요. 5번 출구에서 만나요. 이글 실전 5-12의 소재는 포구입니다. 현재 비가 많이 오고 있다는 남자의 말에 지하철을 기다리고 있는 여자가 아침에 우산을 갖고 나오는 것을 잊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남자의 응답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1번 I will pitch you up at the subway station. Meet me at exit 5입니다. 따라서 실전 5-12의 정답은 1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실전 5-13입니다. 대화를 듣고 남자의 마지막 말에 대한 여자 응답으로 가장 적절한 것을 고르시오.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박스선장님. 잠깐 말씀 좀 드릴 수 있을까요? 그래 자리에 앉으렴. 어떻게 지냈니 제이크? 기말고사로 바빴어요. 그리고 지금은 대학 지원서를 준비하고 있어요. 내가 잘 하고 있을 거라고 확신해. 그래 내가 뭘 도와줄 수 있을까? 저 제 대학 지원 에세이를 읽어보시고 조언을 좀 해주실 수 있을까 해서요. 물론이지 어느 학교에 지원하려고 하니? 우선 글라몬드 대학교요. 심리학과 동물 행동학을 전공할 계획이에요. 그러고 보니 생각난다. 넌 어렸을 때부터 동물 조련사가 되고 싶었다고 언젠가 말했었지? 맞아요. 여기 제 에세이입니다. 좋아. 언제까지 내 피드백이 필요하니? 촉박하다는 건 아니지만 내일 다시 와도 괜찮을까요? 괜찮아. 오후 3시 이후에 내 사무실에 들르렴. 이 글 실전 5-13의 소재는 대학 지원 에세이입니다. 남자가 자신의 대학 지원 에세이를 가져와 여자에게 읽고 조언해달라고 부탁하는 상황에서 여자가 언제까지 피드백이 필요한지 묻자 남자가 내일 와도 되는지 되먹고 있으므로 여자의 응답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2번 No problem. Just drop by my office after 3PM입니다. 따라서 실전 5-13의 정답은 2번이 정답이 됐습니다. 실전 5-14입니다. 대화를 듣고 여자의 마지막 말에 대한 남자의 응답으로 가장 적절한 것을 고르시오.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실례합니다만 퇴출 중인 책을 예약할 수 있나요? 물론이죠. 예약하시려는 책 제목을 알려주시고 도서관 카드를 주세요. 미란다 파이크의 The Midnight Reading Club입니다. 여기 제 도서관 카드요. 네. 그 책을 예약해드렸습니다. 책이 도서관으로 반납되면 알려드릴 거예요. 예약해주셔서 감사해요. 큰 도움이 됐어요. 천만에요. 참고로 말씀드리면 온라인상에서 책을 예약할 수 있어요. 도서관 웹사이트에서요? 네. 도서관 스마트폰 앱에서도요. 스타 라이브로라고 해요. 스타 라이브로요? 앱스토어에서 내려받을 수 있나요? 네. 그리고 무료에요. 회원 정보로 등록만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그 앱을 도서관 카드처럼 사용할 수 있어요. 그럼 스마트폰으로 책을 빌릴 수 있다는 말인가요? 맞아요. 또한 언제든지 도서관 책의 이용 가능 여부를 확인하고 예약할 수 있어요. 아주 편한 것 같네요. 당장 그것 앱을 깔아야겠습니다. 이 글 실전 5-14의 소재는 도서관 앱입니다. 도서관에서 다른 회원이 대출 중인 책을 예약하려는 남자에게 여자가 앱스토어에서 도서관 앱을 내려받아 스마트폰으로 책을 예약하거나 빌릴 수 있다고 설명하고 있는 상황이므로 여자의 마지막 말에 대한 남자의 정답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1번 Sounds very convenient. I will install it right away. 입니다. 따라서 실전 5-14의 정답은 1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실전 5-15입니다. 다음 상황 설명을 듣고 미란다가 아버지에게 할 말로 가장 적절한 것을 고르시오.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미란다의 아버지는 80세이며 여전히 그는 이따금 자신의 차를 운전합니다. 그는 항상 매우 독립적이고 신체적으로 건강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최근 경미한 자동차 사고가 한 차례 있었고 몇 번 아슬아슬하게 사고를 면했습니다. 미란다는 심지어 아버지 차에서 점점 더 많이 긁힌 자국을 알아챘지만 그는 그것들이 어떻게 해서 생겨난 것인지 알지 못합니다. 그녀는 그가 안전한 운전자가 아니고 심각한 사고를 일으켜 자신이 다치거나 다른 사람을 다치게 할지도 몰라서 걱정하고 있습니다. 그녀의 아버지 또한 자신의 운전에 대해 요즘 걱정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미란다는 아버지에게 운전을 그만하고 지하철이나 버스를 타라고 설득하고 싶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미란다는 그녀의 아버지에게 뭐라고 말하겠습니까? 운전하시는 대신 대중교통을 이용하시는 게 어때요? 이 글 실전 5-15의 소재는 고령 운전자입니다. 고령의 아버지가 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내거나 사고로 다치게 될까봐 걱정이 된 미란다가 아버지에게 운전을 하지 말고 지하철이나 버스 같은 대중교통을 이용하도록 설득하려는 상황이므로 미란다가 아버지에게 할 말로 가장 적절한 것은 4번 따라서 실전 5-15의 정답은 4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실전 5-16에서 17번입니다. 다음을 듣고 물음에 답하시오.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학생 여러분 오늘 우리는 심각한 환경문제 중 하나를 논의할 것입니다. 매년 낚시 그물에서부터 음식 포장지, 비닐봉지 그리고 여타 쓰레기들에 이르기까지 엄청난 양의 플라스틱 쓰레기들이 해양으로 유입됩니다. 가장 걱정되는 문제 중 하나는 육안으로는 보이지 않는 매우 작은 플라스틱 조각들입니다. 길이가 5mm도 안되는 이 작은 플라스틱 입자들을 미세플라스틱이라고 불립니다. 지난 40년 동안 미세플라스틱은 해양표춘수에서 현저하게 증가했습니다. 그렇다면 해양의 미세플라스틱은 어디에 서는 것일까요? 실전 5-16에서 17번 계속 이어집니다. 플라스틱 식기와 심지어 젖병까지도 모두 뜨거운 물에 닿으면 엄청나게 많은 미세 조각들을 떨어뜨립니다. 또한 합선섬유 담유, 셔츠, 양말이 세탁기에서 세탁될 때마다 수백만개의 초극세 합성 섬유가 하수로 방출됩니다. 초극세 합성 섬유는 의류에 사용되는 머리카락 한가락보다 얇은 매우 작은 플라스틱 조각입니다. 치약이나 피부관리 제품 같은 개인생활용품도 미세플라스틱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미세플라스틱은 정수처리장을 통과하여 결국 강과 해양에 이르게 됩니다. 현존하는 기술로도 해양에서 미세플라스틱을 제거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이 글 실전 5-16에서 17번의 소재는 미세플라스틱 발생 원인입니다. 실전 5-16번 보겠습니다. 여자가 하는 말의 주제로 가장 적절한 것은 해양 표충수에서 증가하고 있는 미세플라스틱이 어디에서 생겨나 해양으로 흘러들어온 것인지 설명하고 있으므로 여자가 하는 말의 주제로 가장 적절한 것은 해양에 있는 미세플라스틱의 다양한 공급원 따라서 실전 5-16의 정답은 3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실전 5-17입니다. 언급된 제품이 아닌 것은 다른 것은 다 언급이 됐는데 토이즈, 장난감은 언급되지 않았죠. 따라서 실전 5-17의 정답은 4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반드시 기한 4일에 출석 인증을 완료해 주세요.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대형고등학교 영어담당 지도교사 강성호 영어선생님입니다. 수능완성 영어 오늘의 수업 진도는 실전 모의고사 5회 RC분석 18번부터 45번까지입니다. 실전 5-18입니다. 다음 글의 목적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소중한 고객님께 제가 고객님께 이 글을 쓰게 되어 특별히 기쁜 이유는 8개월 넘게 기다려온 엄청난 발표가 있기 때문입니다. 저희의 아주 새로운 고품격 회원 프로그램에 고객님을 공식적으로 모시게 되어 매우 기쁩니다. 확대된 저희 회원 제공 상품은 근본 출시에 이르기까지의 많은 설문조사에서 여러분이 저희에게 원한다고 말씀하신 모든 사항의 결과물입니다. 물론 여러분이 손에 들고 계신 잡지가 여러분을 그곳으로 안내해주는 하나의 수단인 것은 분명하지만 이 고품격 회원 프로그램은 유기농 식사 애호가인 여러분 모두가 훨씬 더 많은 컨텐츠와 전문가들에 대한 독점적인 접근으로 수준을 높일 환상적인 수단입니다. 저희는 여러분을 위해 요리, 건강 및 영양 관련 비디오 자료실을 만들었고 저희 최고 전문가들이 여러분이 직접 방문하실 수 있는 월간 웨비나를 개최할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을 1년에 단지 60달러, 한 달에 5달러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cleaneating.com 사인업을 방문하셔서 이러한 모든 놀라운 혜택에 대해 더 많은 것을 상세하게 알아보십시오. 그곳에서 여러분을 꼭 뵙기를 희망합니다. 편집장 아니카 로빈슨 드림 이 글 실전 5-18의 소재는 새로운 고품격 회원 프로그램의 출시 안내입니다. 유기농 식사 애호가를 고객으로 하는 업체에서 기존 고객들을 대상으로 고품격 회원 프로그램을 출시하면서 안내하는 내용의 글입니다. 그러므로 글의 목적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2번 새로운 고품격 회원 프로그램을 안내하려고 합니다. 따라서 실전 5-18의 정답은 2번이 정답이 되어있습니다. 실전 5-19입니다. 다음 글에 드러난 혜리의 심경 변화로 가장 적절한 것은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혜리는 자신의 색방 사례를 끝내고 식료품을 구입한 후 새로 구입한 집을 타고 자신의 새 집으로 향했다. 가는 동안 내내 그는 노래를 부르고 싶은 기분이었고 공기는 매우 상쾌했으며 모든 광경이 그를 집으로 손짓하고 있는 것처럼 보였다. 그곳에는 몇 개의 작은 헛간과 두 개의 다른 건물들이 있었다. 첫 번째 건물은 다듬지 않은 나무로 지어졌고 금속으로 된 지붕과 많은 창문이 있었다. 그가 무거운 문을 밀어 열고 안을 살짝 들여다보았을 때 그의 모든 기대는 뒤집혔다. 흙과 쓰레기가 그곳을 온통 뒤엎고 있었다. 그곳은 마치 전투가 있었던 것처럼 보였다. 나무로 된 2층 침대가 여러 개 부서져 있었고 스프링도 전혀 없었다. 그곳에 정착하기 위해 할 일이 너무 많다는 생각이 그를 완전히 절망에 빠지게 했다. 이 글 실전 5-19의 소재는 새로 사게 될 집의 모습입니다. 해리가 자신이 살던 새빵에서 나와서 새로 구입한 차를 타고 새 집으로 향하는 상황이 글 초반에 묘사되었습니다. 가는 동안 노래를 부르고 싶은 기분이었고 모든 광경이 그를 새 집으로 손짓하고 있는 것처럼 보였다는 내용은 그의 들뜬 마음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글의 후반에는 살 곳에 실제로 도착하여 안을 들여다보았을 때 온통 지저분한 상태인 것을 목격하고 절망에 빠지게 된 상황이 묘사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해리의 심경 변화로 가장 적절한 것은 3번 들뜬에서 절망적일입니다. 따라서 실전 5-19의 정답은 3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실전 5-20입니다. 다음 글에서 필자가 주장하는 바로 가장 적절한 것은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향편없는 금융 지식의 결과 중 하나는 향편없는 금융 계획의 명백한 잘못 이상으로 우리 자신을 위한 그 금융의 미래를 이해하고 관리하지 못한다는 것이다. 시대는 바뀌고 있고 우리 자신의 미래를 관리함에 있어 적극적인 참여자가 되어야 할 책임은 우리에게로 옮겨오고 있다.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새로운 경제적 현실을 감안할 때 내 생각에 대부분의 사람들은 애석하게도 안락한 노후를 확보하기 위한 준비가 덜 되어 있다. 오늘날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근본적인 인식체계의 전환인데 그것은 우리의 은퇴 생활을 돌보기 위해 은퇴할 준비가 되었을 때 여전히 존재할 수도 있는 혹은 존재하지 않을 수도 있는 시스템에 대한 수동적인 의존에서 벗어나는 것이다. 그 대신 우리는 우리가 맞이하고 있는 기본적인 경제적 현실에 대해 우리 자신을 교육하기 시작해야 한다. 금융 지식을 여러분 자신의 인적 자본에 대한 투자로 간주하라. 우리 각자에게는 금융에 대한 인식이라는 아직 사용하지 않은 잠재력이 내재되어 있다. 오늘날 여러분이 얻는 지식은 미래의 성과를 거둘 수 있는 투자이다. 이 글 실전 5-20의 소재는 금융 지식의 중요성입니다. 금융 지식을 갖추지 못하면 미래에 마주하게 될 경제적 현실에 제대로 대처할 수 없게 된다고 경고하면서 경제적 현실에 대해 우리 자신을 교육하기 시작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필자가 주장하는 바로 가장 적절한 것은 5번 미래에 직면할 경제적 현실에 대비해 금융 지식을 갖춰야 한다입니다. 따라서 실전 5-20의 정답은 5번이 정답이다. 실전 5-21입니다. 다음 글에서 의미하는 바로 가장 적절한 것은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한 연구에서 학생들은 캠퍼스의 사안들에 대해 읽고 학생위원단이 결정한 것에 대한 거짓이며 무작위진 정보를 제공받았다. 그 학생들은 위원단의 권고에 대체적으로 동조했지만 그들은 순응하는 마음에서 그렇게 했다는 것은 부인했다. 그러나 그들은 다른 학생들은 순응하는 마음 때문에 동조할 것이라고 생각했다. 사람들은 타인에게 순응하려는 어떤 욕구든 자신에게서 보지 못함으로 그들 자신의 행동을 순응하는 마음 탓으로 돌리지 않는다. 문제는 순응의 압박과 과정이 대부분 의식 밖에 있을 수도 있어서 사람들은 자신들이 순응하고 있다는 것을 깨닫지 못한다는 것이다. 그들은 다른 사람에게서는 순응하는 마음을 볼 수 있지만 그들 자신에게서는 그렇지 않다. 연구의 저자들이 말하는 것처럼 결과적으로 개인은 자신이 양의 무리 속에 홀로 있다고 생각한다는 것이다. 이 글 실전 5-21의 소재는 자신과 타인의 바라보는 관점의 차이입니다. 어떤 결정에 동조하는 것에 대해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의 동조 행위는 순응하는 마음에서 온 것이고 자신의 동조 행위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음을 설명한 글입니다. 따라서 미추신 부분이 의미하는 바로 가장 적절한 것은 1번 다른 사람들의 생각을 따르지 않고 있는 Not following other people's thinking입니다. 따라서 실전 5-21의 정답은 1번이 정답이 되어있습니다. 실전 5-22입니다. 다음 글의 요지로 가장 적절한 것은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탈탄소와 수송에 관해서라면 우리는 과학기술의 마법같은 해결책으로 여겨지는 전기차 그 너머를 바라보아야 한다. 전기차는 엄청나게 필요한 해결책이지만 기후과학자들은 그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는 것을 여러 차례 밝혔다. 캘리포니아의 에어 리서시스 모드는 그 주의 모든 자동차가 전기차이고 전기의 75%가 재생 가능한 자원에서 나온다고 해도 그 주가 기후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운전량이 15% 감소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하와이에서 100% 전기차 정책은 운송을 포함하여 사람들이 운전을 더 적게 하도록 설득할 수 있는 보완적인 정책 없이는 수입 석유에 대한 주의 의존을 끌어내기에 충분하지 않을 것이다. 여러 다른 정책의 온실가스 감축 능력을 모형화하려는 가장 보괄적인 노력 중 하나인 프로젝트 드로우다운은 도시 지역에서 가장 당면한 수송 우선 사항은 전기차 정책이 아니라 자전거와 대중교통 체계에 의한 이동 점유율을 극대화하는 것이라고 결론내렸다. 이 글 실전 5-22의 소재는 탄소 저감을 위한 차량 운행 감소입니다. 탄소를 제거하는 운송수단으로 전기차가 필요한 해결책이지만 그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는 것을 캘리포니아와 하와이의 예를 들어 밝히면서 가장 당면한 운송 우선 사항은 전기차 정책이 아니라 차량 운행을 감소해야 한다는 내용의 글입니다. 따라서 글의 의지로 가장 적절한 것은 5번 탄소 저감을 위해 전기차 정책에만 의존하는 것보다 차량 운행 감소가 필요하다입니다. 따라서 실전 5-22의 정답은 5번이 정답이다. 실전 5-23입니다. 다음 글의 주제로 가장 적절한 것은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스포츠와 미디어의 관계를 관리하는 것은 스포츠 단체의 성공뿐만 아니라 미디어를 위해서도 매우 중요하다. 많은 시청자를 끌기 위하여 미디어는 스포츠 소비자들에게 방송할 컨텐츠를 스포츠에 그만큼 의존하게 되었다. 그러나 이 컨텐츠를 제공하기 위해 스포츠는 스포츠 운영자들에게 매우 특별한 압력을 가하는 미디어의 매력적으로 보이기 위해 몇 가지 전통과 규칙 그리고 형식을 포기해야만 했다. 예를 들어 골프 중계방송에서는 본래의 매치플레이 홀별로 승부를 다투는 방식 형식이 대회 최종 단계에서 시청자의 관심과 시청률을 높이기 위해 일반적으로 골프계 유명인인 대회의 선두권 선수들이 마지막으로 티샷을 하는 스트로크 플레이 18홀의 합계 점수로 승패를 겨루는 방식으로 바뀌는 것이 목격되었다. 테니스 경기에서는 한 경기에서 6대 6으로 비긴 상태일 때 마지막 세트 이전 세트들의 마지막에 승자를 빨리 선언하기 위해 타이브레이크 규칙이 도입되었다. 이 규칙은 텔레비전 시청자들이 매일 방송이 지속되는 동안 내내 더 많은 수의 경기와 다양한 선수들을 접하도록 경기를 더 짧게 유지하기 위해 세트를 따내는 속도를 빠르게 한다. 이 글 실전 5-23의 소재는 미디어의 영향력이 가져온 스포츠에서의 변화입니다. 스포츠와 미디어는 서로의 흥행을 위해 관계 유지가 필요한데 미디어 시청자들의 관심과 시청률을 높이기 위해 스포츠의 변화가 이루어진 사례로 골프 경기에서 유명 선수들이 마지막에 티샷을 하는 스트로크 플레이 방식으로의 변화 테니스 경기에서 승부를 빨리 가려내기 위한 타이브레이크 규칙의 도입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글의 주제로 가장 적절한 것은 3번 미디어의 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이루어진 스포츠의 변화 Changes in sports made to meet the needs of the media입니다. 따라서 실전 5-23의 정답은 3번이 정답이 됐습니다. 실전 5-24입니다. 다음 글의 제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가족의 이론으로서의 지위를 고려할 때 아마도 이전 그 어느 때보다 더 나은 건강관리와 영양 섭취로 몇 가지 면에서 많은 개들에게는 삶의 질이 사상 최고이다. 하지만 개를 가족의 일부로 보는 이러한 견해는 일부 개에게는 불리한 면이 있다. 우리 중 매우 많은 사람이 자신의 반려동물을 가족의 일부로 여기는 것은 멋진 일이지만 만약 우리가 그들이 행동하기를 바라는 방식을 그들에게 가르치지 않은 채 우리 가족의 인간 구성원처럼 행동하기를 기대하는 정도까지 이것을 확대한다면 그러면 우리는 그들에게 피해를 주는 것이다. 이것은 죄책감, 인간 가정의 구성원을 지배하려는 시도 그리고 이와 유사한 것과 같은 그들의 행동에 존재하지 않을 수도 있는 동기를 부여하는 것으로까지 확장될 수 있다. 우리가 우리의 개를 대하는 방식은 우리의 개가 자신의 세계를 인식하는 방식에 대한 우리의 믿음에 의해 영향을 받아서 만약 우리가 그들의 감각 능력이나 인지 능력 또는 특정한 감정을 느끼는 그들의 능력을 과대평가하거나 과소평가한다면 우리는 그들을 무심코 그들의 행복에 해로운 상황에 처하게 할지도 모른다. 이 글 실전 25-24의 소재는 반려견을 대하는 방식입니다. 반려견을 가족처럼 대하게 되면서 동물에게 맞지 않는 지나친 기대를 함으로써 무심코 반려견에게 피해를 줄 수 있다고 문제 제기를 한 글입니다. 따라서 글의 제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1번 반려견에 대한 현실적인 기대치를 설정하라 Set realistic expectations for your companion dog입니다. 따라서 실전 5-24의 정답은 1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실전 5-25입니다. 다음 도표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것은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위 그래프는 2016년부터 2020년까지 세계와 한국의 조선 수주량 그리고 전세계의 조선 수주량에서 한국의 점유율을 보여준다. 2016년에 세계의 조선 수주량은 1,402만 환산톤이었고 한국의 조선 수주량은 224만 CGT로 전세계 시장의 16%였다. 2017년에는 세계와 한국의 조선 수주량 모두 전년보다 상당한 증가세를 보였고 세계의 조선 수주량에서 한국의 점유율은 전년보다 10%포인트 증가했다. 그래프에 나타난 모든 기관 중에서 세계와 한국 모두 2018년에 조선 수주량이 가장 많았고 한국은 전세계 조선 수주량의 38%를 차지했다. 2019년에 세계의 조선 수주량은 전년보다 600만 CGT 감소했고 전세계 조선 수주량에서 한국의 점유율은 전년보다 4%포인트 감소했다. 2020년에 전세계 조선 수주량은 계속 감소했고 전세계 조선 수주량에서 한국의 점유율도 전년보다 9%포인트 감소했다. 이 글 실전 5-25의 소재는 세계의 조선 수주량에서 한국이 차지하는 비중입니다. 2020년에 전세계 조선 수주량 1924만 CGT는 전년도 2910만 CGT보다 감소했지만 2020년에 전세계 조선 수주량에서의 한국의 점유율 43%는 전년도 34%보다 9%포인트 증가했습니다. 따라서 도표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은 것은 5번이죠. 따라서 실전 5-25의 정답은 5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실전 5-26입니다. 데이비드 버스틸 바우저에 관한 다음 글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은 것은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데이비드 버스틸 바우저는 자신의 사촌이자 멘토인 로버트 더글라스와는 달리 본질적으로 주말 예술가였다. 그의 그림은 개인적인 인상과 아이디어를 기록하려는 욕망에서 발전했지만 그 자신과 가족을 부양하기 위해 바우저는 소방대와 침묵해 상징물과 깃발을 그리는 사람으로 이래야만 했다. 1852년 뉴욕 헤럴드의 어느 전시회 비평은 바다 그림에 대해 바우저에게 찬사를 보냈다. 그는 또한 아브라함 링컨의 초상화 두 점을 포함하여 저명한 인물들의 수많은 초상화를 그린 것으로 명성을 얻었다. 지금은 부실된 바우저의 링컨 초상화 한 점은 링컨 자신이 의뢰하고 스스로 포즈를 취했다고 믿어지고 있고 다른 한 점은 현재 필라델피아에 있는 아프리카계 미국 노인들을 위한 요양시설에 있다. 바우저는 전업 미술가가 아니었기 때문에 그의 작품 생산은 제한적이었지만 그는 상대적으로 적은 자신의 작품에 기술적 전문성의 부족을 보완하는 독창성을 불어넣었다. 이 글 실전 5-26의 소재는 데이비드 버스틸 바우저의 생애입니다. 데이비드 버스틸 바우저가 그린 링컨의 초상화는 두 점인데 링컨의 의뢰로 그렸다는 초상화는 현재 분실된 상태라고 했으므로 글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은 것은 4번 링컨의 의뢰로 그렸다는 초상화가 현재 보존되어 있다. 따라서 실전 5-26의 정답은 4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실전 5-27입니다. 커드리스 스팀 아이어런에 관한 다음 안내문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것은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무선 증기 다리미 물탱크 채우기 다리미를 기울어진 상태로 유지한 다음 계량컵을 사용하여 물탱크를 채우세요. 정제수를 사용하는 것이 권장됩니다. 물탱크의 최대 수위를 초과하지 마세요. 증기 다림질 다리미를 충전대에 수직으로 놓으세요. 증기 지어 장치가 오프 위치에 있는지 확인하세요. 플러그를 알맞은 전원 컨셉트에 연결하세요. 충전대에 파란불이 켜질 것입니다. 온도 다이얼을 증기 범위 내의 설정으로 돌리세요. 다리미 손잡이에 있는 표시등이 빨간색으로 바뀌면 다리미가 가열되고 있는 것입니다. 다리미가 원하는 온도에 도달하고 사용할 준비가 되면 가열 기호가 녹색으로 바뀔 것입니다. 증기 제어 장치를 켜고 다림질을 시작하세요. 다림질 후 사용 후에는 온도 다이얼을 미니멈으로 돌리고 전원 컨셉트에서 다리미를 분리하세요. 다리미를 식힌 후 물탱크를 비워서 물탱크에 잔여물이 쌓이지 않도록 하세요. 이글 실전 5-27의 소재는 무선 증기 다리미입니다. 다리미를 사용한 후에는 다리미를 식히고 물탱크를 비워서 물탱크에 잔여물이 쌓이지 않도록 하라고 했으므로 안내문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것은 5번 사용 후에는 물탱크에 약간의 물을 남겨두어야 한다입니다. 따라서 실전 5-27의 정답은 5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실전 5-28입니다. 에드론 덱 익스프레션 아트 캠프에 관한 다음 안내문의 내용과 일치하는 것은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에드론 덱 표현 예술 캠프 이 캠프는 예술에 대해 배우고 예술 작업을 하고 싶은 13-18세 청소년을 위한 것입니다. 일반 정보 이 캠프는 나이그라 아트센터에서 진행될 것입니다. 참가자는 캠프에서 숙박하거나 주간에만 참여하는 것 중에서 선택할 수 있습니다. 밤에 묵는 숙소는 지역관리 아파트 안에 있을 것입니다. 강의 및 워크숍 참가자는 다음과 같은 분야에서 하루에 두 개의 수업을 받을 것입니다. 소묘 및 회화 창의적 글쓰기 판화 목공예 재본 미식요리 날짜 숙박 2022년 8월 15일에서 20일 주간 2022년 8월 16일에서 20일 가격 숙박 1350달러 숙식비 포함 주간 오전 9시부터 오후 3시까지 600달러 점심을 제외하고는 식사가 제공되지 않습니다. 마지막 날에는 참가자들이 창작한 예술품 전시회가 가족과 친구에게 공개될 것입니다. 더 많은 정보를 원하시면 나이그라 아트센터 사이트 www.naigraarts.org 를 방문하세요. 이 글 실전 5-28의 소재는 애드론 덱 표현 예술 캠프입니다. 마지막 날에는 참가자들이 창작한 예술품 전시회가 열려 참가자의 가족과 친구에게 공개된다고 했으므로 안내문의 내용과 일치하는 것은 5번 마지막 날 참가자 가족이 작품 전시회를 볼 수 있다입니다. 따라서 실전 5-28의 정답은 5번이 정답이 되었습니다. 실전 5-29입니다. 다음 글에 미주신 부분 중 어법상 틀린 것은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사실 꿈을 꾼다는 것은 깨어있는 삶에서 우리의 주위를 사로잡는 문제들을 우리의 정신이 다루는 방식이다. 몸은 잠을 자지만 정신은 그렇지 않으며 우리의 정신이 우리에게 더 큰 자기인식을 가져다주고 주위를 필요로 하는 삶의 그 영역으로 우리의 초점을 돌리는 것은 바로 꿈을 꾸는 것을 통해서이다. 꿈은 또한 우리의 두려움, 불안감, 그리고 약점뿐만 아니라 우리의 희망과 욕망도 반영한다. 꿈과 조화를 이루는 것은 우리를 더 창의적이게 하고 상황을 새로운 시각으로 볼 수 있는 능력을 제공한다. 우리의 꿈은 우리의 삶이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한 길잡이를 제공하고 우리가 취해서는 안 되는 그런 행동들을 꾸짖는다. 꿈은 우리의 양심이자 조언자라고도 할 수 있을 것이며 우리가 꿈의 메시지를 들을 때 비로소 우리는 더 행복하고 더 충실한 삶을 살기 시작한다. 일단 5번의 where를 death로 수정하십시오. 실전 5-29의 정답은 5번이 정답이 되어있습니다. 이 글 실전 5-29의 소재는 꿈의 의미입니다. 5번 시간의 부사절 when we listen to the message of our dreams를 강조하고 있으므로 관계부사 where가 아니라 접속사 death이 나와 it is that 강조고문을 이루는 것이 어법상 적절합니다. 따라서 실전 5-29의 정답은 5번이 정답이 되어있습니다. 실전 5-30입니다. 다음 글에 미치신 부분 중 문맥상 낱말의 쓰임이 적절하지 않은 것은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비록 포식자의 가속이 사냥에서의 성공의 최고속도보다 자주 더 중요하지만 많은 포식자들은 자신의 먹이를 사냥하는 방법으로 속도를 사용한다. 사냥 추격의 결과의 결정적인 요소는 추격이 시작될 때 포식자와 먹이 사이의 거리이다. 만약 포식자가 자신의 먹이에 용쾌 충분히 근접한다면 그것은 먹이보다 더 빠른 속도로 가속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이 있을 것이다. 만약 포식자가 먹이에서 너무 멀리 떨어진 상태에서 추격이 시작되면 포식자는 그것을 잡기 위해 속도를 유지할 수 없을 것이다. 이것은 물론 포식자와 먹이가 직선 추격에 관여하는 경우인데 그런 추격은 흔하지 않으며 방향을 바꾸고 도는 것은 보통 먹이가 탈출하려는 노력이 성공하거나 실패하는 원인이 된다. 흥미롭게도 먹이감을 잡기 위해 빠른 속도에 의존하는 매우 빠른 동물들은 또한 자신과 먹이 사이의 간격을 넓히도록 좁히도록 자신의 위치를 잡으려고 할 때 성공을 위해 자주 매우 느린 속도에 의존한다. 그것들은 몰래 이것을 하는데 은밀하게 하기 위해서 동물은 느리고 조용할 필요가 있다. 일단 5번의 와이든을 클로스로 수정하겠습니다. 따라서 실전 5-30의 정답은 5번이 정답이 되어있습니다. 이 글 실전 5-30의 소재는 포식자의 속도 이용입니다. 많은 포식자들이 먹이를 사냥하는 방법으로 속도를 사용하는데 추격 상황에 따라 빠른 속도와 느린 속도를 모두 사용한다는 내용입니다. 매우 빠른 포식자도 종종 매우 느린 속도를 사용할 때가 있는데 이것은 먹이와의 간격을 좁혀서 사냥에 성공하기 위함입니다. 따라서 5번의 와이든을 클로스와 같은 낱말로 고쳐야 합니다. 따라서 실전 5-30의 정답은 5번이 정답이 되어있습니다. 실전 5-31입니다. 다음 빈칸에 들어갈 말로 가장 적절한 것을 고르시오. 일단 빈칸에는 2번 모빌리티를 쓰겠습니다. 정답 2번입니다.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영토권은 이동성과 관련이 있다. 인간의 영토권은 지역을 통제함으로써 자원과 사람을 통제하기 위한 전략으로 볼 수 있다. 자원과 기회를 얻기 위해 통제하여 있는 영토를 확장하려는 욕망은 포식자와 적에 노출되는 위험뿐만 아니라 필요한 시간과 에너지에 의해서도 제한된다. 세운 지 오래된 그리스 마을 영토의 평균 면적이 약 20제곱킬로미터라는 것은 시사하는 바가 있다. 이것은 약 2.5킬로미터의 반경, 즉 중심부로부터 주변부로 걸어서 갔다가 다시 돌아오는데 약 1시간 걸리는 거리에 해당한다. 1800년경 이전에 지어진 어떤 도시도 이보다 더 크지 않았다. 마을이 끄는 궤도마차, 전기전차, 버스, 기차, 지하철, 차동차와 같은 잇따른 운송 혁신이 도입되었을 때에야 운송속도에 비례하여 도시 정착지의 유효 변경이 증가했다. 이글 실전 5-31의 소재는 영토권과 이동성의 연관성입니다. 영토권을 확장하려는 욕망은 포식자와 적에 노출되는 위험뿐만 아니라 필요한 시간과 에너지에 의해서도 제한되며 1800년경 이전의 도시의 반경은 약 2.5킬로미터였으나 운송혁신이 도입되고 나서 운송속도에 비례하여 도시 정착지의 유효 변경이 증가했다는 내용입니다. 그러므로 빈칸에 들어갈 말로 가장 적절한 것은 2번 모빌리티 이동성입니다. 따라서 실전 5-31의 정답은 2번이 정답이 되어있습니다. 실전 5-32입니다. 다음 빈칸에 들어갈 말로 가장 적절한 것을 고르시오. 일단 정답은 2번 유저블 스캔 오브 프레딕션즈를 정답으로 하겠습니다. 정답은 2번입니다.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우리는 논제나 가설을 발견하자마자 즉시 그 논제를 반박하는 예를 이리저리 찾아본다. 카알 포퍼경에 따르면 가설의 유일한 기능은 반박을 유도하는 것인데 왜냐하면 반박으로부터 더 나은 가설이 나올 것이기 때문이다. 분명히 단 하나의 반박이라도 가설의 확실성을 파괴할 것이다. 모든 백조가 하얗다는 주장은 흑조의 첫 발견으로 반박될 것이지만 그 가설을 증명하기 위해서 여러분은 모든 백조를 빠짐없이 조사해야 할 것이다. 이러한 태도에는 중대한 위험이 있다. 그것은 도발적인 가설을 배제하는데 그 도발적 가설의 기능은 더 나은 가설이 나올 한층 더 깊은 탐구를 자극하는 것이다. 그것은 또한 우리를 통계적인 가설보다는 완전한 가설로 제한하고 어떤 분야에서는 이것이 진보를 방해할 수 있다. 가설에서 우리가 필요로 하는 것은 예측되는 것들에 대한 유용한 검색이다. 이 글 실전 5-32의 소재는 가설의 기능입니다. 우리는 논제나 가설을 발견하면 그것을 반박하여 더 나은 가설이 나오게 하려고 하지만 오히려 그러한 태도는 더 나은 가설이 생겨나도록 하는 추가 탐구를 자극하는 기능을 지닌 도발적인 가설을 배제하며 통계적인 가설보다는 완전한 가설로 제한하고 진보를 방해할 수 있다는 내용의 글입니다. 따라서 빈칸에 들어간 말로 가장 적절한 것은 2번 예측되는 것들에 대한 유용한 검색 유저블 스캐너블 프레딕션즈입니다. 따라서 실전 5-32의 정답은 2번이 정답이 되었습니다. 실전 5-33입니다. 다음 빈칸에 들어갈 말로 가장 적절한 것을 고르시오. 일단 정답은 1번 Finding new ways to become stressed를 정답으로 하겠습니다. 정답은 1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스트레스는 복잡하고 개인 내부와 외부의 요인에 따라 달라진다. 스트레스는 우리 모두에게 문제이다. 그것은 신체와 정신 사이의 관계를 더 쉽게 보여줄 수 있는 사례 가운데 하나에 해당하며 따라서 그것은 전문적인 건강심리학자가 그와 관련해서 뭔가를 할 수 있어야 하는 대상이다. 어떤 면에서 우리가 스트레스에 대해 더 많이 알게 될수록 그것과 싸우는 것은 더 어려워진다. 그것은 더 복잡해질 뿐만 아니라 세상이 계속 변함에 따라 스트레스의 본질도 변한다. 현대세계의 한 가지 결과는 더 높은 수준의 스트레스 인식이다. 모든 시간 절약 장치에는 새로운 스트레스 요인이 따라온다. 컴퓨터는 일을 빨리 하기 때문에 좋지만 우리는 컴퓨터가 고장나면 고함치고 소리 지른다. 휴대전화는 생명을 구하고 시간을 아끼고 수고를 줄일 수 있지만 만약 그것이 건강을 해칠까봐 걱정되거나 혹은 자신만의 시간을 갖기 위해 차라리 다른 사람들의 손이 닿지 않은 곳에 있고자 한다면 또한 스트레스를 유발할 수 있다. 우리는 계속해서 스트레스를 받게 되는 새로운 방법을 찾고 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영원히 스트레스를 없앨 것이 같지 않다. 이 글 실전 5-33의 소재는 스트레스의 복잡성입니다. 스트레스와 싸우는 것은 더 어려워지고 세상의 변함에 따라 스트레스의 본질도 변하고 있으며 현대세계에는 시간을 절약하게 해주는 장치가 있지만 이로 인해 새로운 스트레스 요인이 따라오고 영원히 스트레스를 없앨 것 같지 않다는 내용의 글입니다. 따라서 빈칼에 들어간 말로 가장 적절한 것은 1번 스트레스를 받게 되는 새로운 방법을 찾고 Finding new ways to become stressed입니다. 따라서 실전 5-33의 정답은 1번이 정답이 되어있습니다. 실전 5-34입니다. 다음 빈칼에 들어갈 말로 가장 적절한 것을 고르시오. 일단 빈칼에는 3번 Perform a major role in expansion of the fashion market 즉 3번을 정답으로 하겠습니다.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연장자들은 패션 시장의 확대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인구 통계학적이고 경제학적인 패션 소비자 집단이 되고 있다. 어느 날에 많은 50세가 넘는 소비자로 정의되는 연장자들은 더 부유하고 더 건강하며 자신의 외모에 더 관심이 많다. 그들은 계속하여 사회적 활동을 하고 유행하는 옷을 찾는다. 그들은 또한 자신의 외모에 세심한 주의를 기울이고 젊음의 이미지를 유지하기 위해 패션 제품을 사용한다. 최신 유행을 쫓는 모습을 유지함으로써 그들은 자신에 대한 더 젊은 이미지를 확립하고 유지할 수 있으며 패션 의류와 액세서리를 활용하여 여전히 한창이라는 것을 전달한다. 따라서 패션 매니저들은 특정 연령에 도달하는 것이 사람들이 패션에 관심 두기를 멈춘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 연장자들은 여전히 유행하는 의류를 입기를 열망하기 때문에 그 시장은 특히 연장자 시장의 규모, 그것의 지속적인 성장, 그리고 이 고객들의 높은 가처분 소득 수준을 고려할 때 패션 회사들에게 점점 더 매력적이 되었다. 이 글 실전 5-34의 소재는 패션 시장에서 연장자들의 중요성입니다. 오늘날의 연장자들은 더 부유하고 더 건강하고 사회적 활동을 지속하고 외모에 관심이 많으며 패션 제품을 사용하여 젊은 이미지를 유지하고자 하므로 패션 회사들에게 연장자 시장이 점점 더 중요해졌다는 내용의 글입니다. 따라서 핑칼에 들어갈 말로 가장 적절한 것은 3번 패션 시장의 확장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Perform a major law in the expansion of the fashion market입니다. 따라서 실전 5-34의 정답은 3번이 정답이 되어있습니다. 실전 5-35입니다. 다음 글에서 전체 흐름과 관계없는 문장은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도시 역사 박물관이 공유하는 공통적인 책문은 멀리서 온 방문객뿐만 아니라 그 박물관이 있는 동시대의 도시와 그곳 사람들과 갖는 관련성이다. 시드니는 세계에서 인지도가 가장 높은 도시 중 하나로 지난 10년 동안 국제 및 국내의 상당한 관심 대상이었다. 해외의 사람들에게 시드니는 자주, 항구, 해변, 무성한 정원, 햇빛이 잘 드는 기후, 근심 없는 사람들과 같은 유토피아적 삶의 비현실적 모습을 나타낸다. 이러한 이미지는 관광 캠페인, 연속극, 다른 종류의 왜곡된 문화 상품을 통해 전달된다. 책임 여행 마케팅 캠페인이 증가하면서 여행자들이 자신의 행동에 더 책임을 지고 자신들이 방문하고 있는 목적지를 보호하도록 장려하고 있다. 호주에서 그리고 실제로 시드니에 사는 사람들에게 현실은 물론 다소 다르다. 시드니 박물관 MOS로서 더 폭넓은 역사를 요약할 것이라는 기대가 있는데 그것은 그 도시 자체의 시민들과 갖는 관련성을 유지할 필요성을 간과하지 않으면서 지역을 대표하는 장소와 행사에 초점을 맞추어 국제적인 기대를 충족시키는 것이다. 이 글 실전 5-35의 소재는 도시역사박물관의 역할입니다. 도시역사박물관은 그 도시에 대한 해외 방문객과 국제적 기대를 충족시킬 뿐만 아니라 그곳에 실제로 사는 사람들에게도 관련성을 지내야 한다는 내용의 글입니다. 3번은 여행자들이 책임감을 느끼고 여행지를 보호하도록 장려하는 책임 여행 마케팅 캠페인에 관한 내용이므로 전체 흐름과 관계가 없습니다. 따라서 실전 5-35의 정답은 3번의 정답이 되겠습니다. 실전 5-36입니다. 주어진 글 다음에 이어질 글의 순서로 가장 적절한 것을 고르시오.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아마 극대 수행과 습관적 수행을 대조하여 판별하는 것이 주는 가장 큰 이점은 그것을 통해 우리가 성과부진에 친숙한 사례를 설명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이다. 10번 단학입니다. 한 사람이 만들어낼 수 있는 최선이 그들을 집단의 상위 5% 또는 10% 안에 들게 할 정도로 인상적일 때 그 사람의 재능은 의심할 여지가 없다. 그러나 그러한 수준의 수행이 좀처럼 반복되지 않는다면 그러면 우리는 틀림없이 그 사람이 기량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다고 가정할 수 있다. 많은 훌륭한 운동선수들이 이러한 범죄에 속한다. A번 단락입니다. A번 단락입니다. 그들은 프로 선수가 될 만큼의 충분한 재능이 있고 심지어 그들이 하는 스포츠의 세계 랭킹 상위 100위 안에 진입하기도 한다. 게다가 그들은 상위 10위에 드는 선수들을 이길 만큼 충분히 자주 재능을 나타내는데 가끔은 1위 선수를 상대로 승리를 기록하기도 한다. B번 단락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이것을 자주 반복하는 능력이 없고 또 일반적인 시합에서 훨씬 더 낮은 수준의 기량을 보여주는 경향이 있어서 그들은 재능 낭비의 사례가 되고 만다. 같은 이유로 성취의 어떤 분야에서든 그들의 극대 수행이 충분히 자주 발휘되지 않기 때문에 자신의 기대에 부응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다. 이글 실전 5-36의 소재는 극대 수행과 습관적 수행의 판별입니다. 극대 수행과 습관적 수행을 대조적으로 판별할 수 있으면 성과부진 사례를 설명할 수 있다는 내용의 주어진 글에 이어 한 사람의 최선의 수행이 인상적이지만 그런 수행이 반복되지 않는다면 그 사람이 기량을 발휘하지 못한다고 생각하게 되는데 많은 운동선수가 이런 범죄에 속한다는 내용의 C가 나오고 그 선수들도 세계 랭킹의 상위권에 들거나 높은 순위의 선수들을 이길 정도의 재능이 있다는 내용의 A가 이어진 다음 하지만 그들이 이것을 자주 반복하지 못하고 보통의 시합에서 낮은 수준의 경기력을 보이면 재능 낭비의 사례가 된다는 내용의 B가 마지막에 나오는 것이 자연스럽습니다. 따라서 주어진 글 다음에 이어질 글의 순서로 가장 적절한 것은 4번 CAB입니다. 따라서 실전 5-36의 정답은 4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실전 5-37입니다. 주어진 글 다음에 이어질 글의 순서로 가장 적절한 것을 고르시오.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데이비드 오브라이언은 익숙함 그 자체로는 올바른 추론으로 이어지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서로 다른 영역은 서로 다른 함축과 가정을 보여준다. B번 단락입니다. 예컨대 의료 관련 진단 영역과 기계 관련 진단 영역은 주로 다르게 이해되는 동일한 형태의 논리적 주장을 고려하기 위한 토론의 장을 제공한다. 환자가 의사로부터 자신의 통증이 염증에 의해 유발되는 것이며 염증을 줄이기 위해 특정한 약을 복용하면 그땐 통증이 사라질 것이라는 말을 듣는다고 가정해보라. A단락입니다. 만약 그 환자가 그 약을 먹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통증이 사라진다 하더라도 우리는 반드시 그 의사가 거짓말 장이라고는 생각하지 않을 것이다. 유기체는 자가치유 속성이 있다. 반면에 자동차는 일반적으로 자가치유를 한다고 간주되지 않는다. C번 단락입니다. 예를 들어 정비사가 여러분에게 여러분의 자동차가 과열되고 있으며 온도 조절 장치를 교체하면 과열 문제가 멈출 거라고 말한다. 온도 조절 장치를 교체하지 않고서도 어쨌든 과열 문제가 멈춘다면 여러분은 그 정비사의 진단 능력을 의심할지 모른다. 이 글 실전 5-37의 소재는 영역에 따라 다른 함축과 가정입니다. 서로 다른 영역은 서로 다른 함축과 가정을 보여준다는 주어진 글에 이어 의료 관련 진단 영역과 기계 관련 진단 영역을 예로 제시하고 환자가 의사에게 특정한 약을 복용하면 통증이 사라질 것이라는 말을 듣는다고 가정해보라는 내용의 B가 나오고 만약 그 환자가 그 약을 먹지 않고서도 통증이 사라진다고 해서 반드시 그 의사를 거짓말 장의로 여기지는 않을 것인데 유기체는 자가치유 특성이기 때문이며 반면 자동차는 그렇지 않다는 내용의 A가 이어진 다음 정비사가 온도 조절 장치를 교체하면 자동차가 과열되지 않을 거라고 했는데 장치를 교체하지 않고서도 과열 문제가 멈추면 그 정비사의 진단 능력을 의심하게 된다는 내용의 C가 마지막에 나오는 것이 자연스럽습니다. 따라서 주어진 글 다음에 이어질 글의 순서로 가장 적절한 것은 2번 BAC입니다. 따라서 실전 5-37의 정답은 2번이 정답이 되어있습니다. 실전 5-38입니다. 글의 흐름으로 보아 주어진 문장이 들어가기에 가장 적절한 것을 고르시오. 일단 정답은 4번을 정답으로 하겠습니다.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영화는 극장과 버라이어티 쇼 극장의 혼합된 프로그램에서 짧고 색다른 볼거리가 되는 것으로부터 시작되었다. 그러나 점차 용사용 필름은 점점 더 길어졌다. 영화는 자체의 전통적 틀에서 벗어나 마침내 독립적인 형태의 오락이 되었는데 그 형태는 점차 전통적인 오락 장소가 감동하기에 너무 커졌다. 최초의 실제 영화관은 19세기 말에 유럽에서 20세기로 넘어가면서 미국에서 나타났다. 많은 영화관은 상점 건물과 개조한 극장에 수용되었으나 영화관을 새롭게 짓는 첫 번째 큰 물결은 1905년경에 시작되었다. 전통적인 오락시설 출신 음악가들이 영화를 따라 새로운 건물로 건너오면서 그들의 오래된 연주 관행은 많은 것을 함께 가져왔다. 예를 들어 오래된 보드빌 극장에서와 똑같이 참석자 전원이 노래하는 단체 합장도 보통 영화 상영에 포함되었다. 노래의 가사가 스크린의 슬라이드로 보여졌다. 이 글 실전 5-38의 소재는 전통 오락으로부터 독립한 영화와 음악입니다. 주어진 문장은 전통적인 오락시설의 음악가들이 영화를 따라 새로운 장소로 옮기면서 그들의 오랜 연주 관행을 함께 가져왔다는 내용을 기술하고 있습니다. 4번 앞에서는 혼합 프로그램의 일부였던 영화가 전통적인 틀을 깨고 독립적인 오락 형태가 되면서 전통적인 오락 장소에서 벗어났다는 내용이 언급되고 있으며 4번 뒤에서는 단체 합장과 같이 오래된 연주 관행에 관한 내용이 기술되어 있어 글의 흐름이 매끄럽지 못합니다. 따라서 주어진 문장이 들어가기에 가장 적절한 것은 4번입니다. 따라서 실전 5-38의 정답은 4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실전 5-39입니다. 글의 흐름으로 보아 주어진 문장이 들어가기에 가장 적절한 것을 고르시오.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일부 문헌에서 불신은 신뢰와는 대조적으로 합리성에 기반을 둔 스키대와 사회적 통제의 한 형태로 정의된다. 로위 루위키와 다른 연구자들의 정의에 근거하되 합리적 설명과는 반대로 우리는 관계적 불신을 관계적 신뢰와 마찬가지로 직관적이고 상호우전적인 사회적 구성 개념으로 이해한다. 정확히 말하면 관계적 신뢰는 유도된 낙관주의를 통해 경계심과 이 관계에 있는 잠재적 위험에 대한 의식을 줄이는 사회적 유대 기재로 더 잘 이해된다. 관계적 불신은 서로에 대한 의심과 경계를 유발하여 사람들을 분열시키는 기재이다. 이것은 상대방에 대한 더 많은 습고로 이어질 수도 있지만 반드시 합리적인 행동으로 이어지지는 않을 수도 있다. 니클라스 루 만에 따르면 불신은 신뢰와 유사한 기능을 가지는데 왜냐하면 불신도 역시 더 많은 통제에 노력이 있어야 하지만 질서를 만들고 복잡성을 줄이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전문적인 비즈니스 관계는 관련된 양 당사자가 어느 정도의 불신을 인식해서 상호 기대에 대한 신중한 협상을 시작할 때 성공적일 수도 있다. 이 글 실전 5-39의 소재는 관계적 불신의 특징입니다. 주어진 문장은 불신은 더 많은 통제 노력이 따르기는 하지만 질서를 만들고 복잡성을 줄이기 때문에 신뢰와 유사한 기능을 한다는 내용의 글입니다. 5번 앞에서는 신뢰와 달리 불신은 합리성에 기반을 두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신뢰와 마찬가지로 직관적이고 상호의존적인 사회적 구성 개념이며 상대방에 대한 더 높은 습고로 이어질 수는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반드시 합리적인 행동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라는 내용이 기술이 됩니다. 5번 뒤에서는 전문적인 비즈니스 관계에서 불신을 인식하고 상호 기대에 대한 신중한 협상을 시작할 때 성공적일 수도 있다는 내용이 기술되어 있어 글의 흐름이 매끄럽지 못합니다. 불신의 긍정적 기능에 대해 말하는 주어진 문장에 이어 이에 대한 예시인 5번 뒤의 문장이 이어지는 것이 자연스러운 글의 흐름입니다. 따라서 주어진 문장이 들어가기에 가장 적절한 것은 5번입니다. 따라서 실전 5-39의 정답은 5번이 정답이 됐습니다. 실전 5-40입니다. 다음 글의 내용을 한 문장으로 요약하고자 한다. 빈칸 A, B에 들어갈 말로 가장 적절한 것은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사람들이 감정이나 생각으로 논리적인 것을 행하는 나쁜 것을 제거하고 좋은 것을 고수하려는 경향은 현명하지 못하다. 반응을 빼려는 노력은 도움이 되지 않는데 왜냐하면 인간의 신경계의 삭제 버튼 즉 배우기 전에 상태로 되돌리기라는 심리적 과정이 없기 때문이다. 학습 이력에 추가할 수는 있지만 그것에서 뺄 수는 없다. 심지어 잊힌 것들조차도 더 쉽게 새로 다시 배울 수 있는데 왜냐하면 유기체는 초기학습 경험에 의해 어떤 식으로든 영구적으로 바뀌기 때문이다. 여러분이 자신의 고통스러운 기억들을 지우려고 할지라도 그 기억들은 남아있지만 여러분의 노력으로 인해 이제 그 기억들로 이어지는 새로운 길과 그 기억들로 연결되는 더 많은 순갈들이 존재하게 된다. 그래서 정신을 산만하게 하는 요소가 곧 상기시켜주는 요소로서 기능함에 따라 억제된 생각의 빈도가 증가한다. 그 기억과 그것이 담고 있는 고통은 더 적은 영향이 아니라 더 많은 영향을 미칠 것이다. 그리고 긍정적인 관계를 고수하려고 노력하는 것은 그렇게 하려는 노력이 사람을 내부 및 외부 환경의 변화에 둔감하게 만든다면 현명하지 못한 것일 수 있다. 실전 5-40 계속 이어집니다. 고통스러운 기억들을 지우려고 노력하는 것은 그 기억들이 남아있는 데다가 이제 뇌가 그것들 그 기억들에 접근하는 더 많은 방법이 생기기 때문에 역효과를 낳는다. 이 글 실전 5-40의 소재는 나쁜 기억을 지우려는 노력입니다. 사람들이 고통스러운 기억을 지우려고 노력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은데 왜냐하면 이미 학습된 것은 삭제할 수 없으며 고통스러운 기억을 지우려는 노력은 오히려 그 기억들로 이어지는 새로운 길과 그 기억들로 연결되는 더 많은 순간들이 존재하게 만들어 억제된 생각의 빈도가 증가하게 된다는 내용의 글입니다. 따라서 빈칸 A에는 크레이트가 빈칸 B에는 억세스가 들어가는 것이 가장 적절합니다. 따라서 실전 5-40의 정답은 2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실전 5-41, 42번입니다.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시민권을 더 면밀하게 조사해야 할 시기가 무르익었다. 세계와 증가하는 유동성 그리고 늘어나는 반이민 정치는 세계 대부분의 사람들이 어딘가에 시민권을 가지고 있지만 시민권에 부여된 매우 불평등한 자격이 특정 국가에 존재한다는 사실을 강조한다. 미국의 정치담론에서 이 단어가 사용되는 보편화된 의미는 모든 사람이 미국 시민권을 갖고 있는 것은 아니며 전세계 대부분이 그것에서 배제되어 있다는 명백한 사실을 은폐한다. 평등의 합의가 그 시민 집단 내에서 굳건히 유지될 정도로 그것이 그 집단 외부의 사람들에게 분명하게 적용되지는 않는다. 더 정주적이고 국가 지향적인 시대에는 시민에서 배제된 사람들을 무시하기 쉬웠는데 왜냐하면 그들의 시민권이 주로 보이지 않는 다른 별개의 공동체들에 속해 있었기 때문이었다. 그 공동체들은 사람들이 그것 그 공동체들과 어느정도 거리를 둘 수 있을 정도로 충분히 달랐는데 이것은 정상적인 세상 질서의 일부였다. 결과적으로 범세계적인 형태의 분리평등 원칙이 존재해왔다. 실전 5-41-40이 계속 이어집니다. 실전 5-42의 정답은 D번의 이레이지스를 막스로 수정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실전 5-42의 정답은 5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국가 정체성이 흐려지고 거리가 무색해짐에 따라 그러한 사고방식은 유지하기가 더 어렵다. 시민권에는 여전히 미덕이 있다. 그러나 더 명백하게 인간 공동체의 경계를 지우기, 표시하기 때문에 시민권은 포함뿐만 아니라 배제의 도구이기도 하다. 시민권은 평등의 상징이었다. 그것은 특권의 상징으로 바뀌고 있을지도 모른다. 시민권이 누군가는 좋은 것을 갖고 누군가는 그러지 못하는 전세계적인 상황에 점점 더 놓이기 때문에 그것의 의미와 역학을 탐구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 글 실전 5-41, 42의 소재는 시민권에 대한 고찰입니다. 실전 5-41에 대한 해설입니다. 더 정주적이고 국가 지향적인 시대에는 시민에서 배제된 사람들을 무시하기 쉬웠고 그 사람들이 다른 별개의 공동체들에 속해 있다고 여겨졌으며 그 결과 범세계적인 형태의 분리평등 원칙이 존재했지만 국가 정체성이 흐려지는 시대에는 시민권에 관한 기존의 사고방식을 유지하기가 어려우며 누군가는 좋은 시민권을 갖고 누군가는 그러지 못하는 전세계적인 상황에 점점 더 놓이기 때문에 그 의미와 역학을 탐구해야 한다는 내용의 글입니다. 따라서 글의 제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5번 시민권을 다시 생각하기 그것이 지닌 양면성을 강조하며입니다. 따라서 실전 5-41번 정답은 5번 리딩킹 시리너십 하이라이팅 이스 더블 사이드리스입니다. 따라서 실전 5-41의 정답은 5번이 정답이 됐습니다. 실전 5-42번입니다. 미추신 A, E 중에서 문맥상 낱말의 쓰임이 적절하지 않은 것은 시민권이 배제의 도구이며 특권의 상징으로 바뀌고 있다고 하였으므로 인간 공동체의 경제를 명백하게 표시한다고 추론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D번의 이레이지스를 막스와 같은 낱말로 고쳐야 합니다. 따라서 실전 5-42의 정답은 4번이 정답이 됐습니다. 실전 5-43, 44, 45번입니다. 다음으로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A달락입니다. 수라파티는 대학 2학년 때 친구 가우탐의 누나의 결혼식에 초대받았다. 그것은 나중에 수라파티가 마술사로서 훈련받은 역사상 가장 기억할 만한 저녁이었음이 드러났는데 그날 그가 트리프라 바부를 처음으로 만났기 때문이었다. 거대한 대연 청막이 스윈홀 스트리트에 있는 집 뒤에 서있었다. 트리프라 바부는 다른 결혼식 하객 무리에 둘러싸여 그 아래에 앉아있었다. 언뜻 보기에 그는 아주 평범해 보였다. 하지만 그의 앞에 있는 매트리스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자세히 살펴보면 판단이 빠른 변화를 겪기에 충분했다. C번 달락입니다. 수라파티는 처음에 자신의 눈을 믿을 수 없었다. 은화 한 개가 약 1야드 정도 떨어진 곳에 놓여있는 금반지를 향해 굴러갔다. 그것은 반지 옆에 멈추더니 그런 다음 둘 다 트리프라 바부에게로 굴러 돌아왔다. 수라파티는 저녁 식사 후에 곧장 그에게 갔다. 트리프라 바부는 그의 관심에 매우 놀란 것 같았다. 나는 마술을 배우는 것에 관심 있는 사람을 어느 누구도 절대 본 적이 없다네. 대부분은 단순히 공연을 보는 것만으로도 행복한 것 같더군. 이라고 그는 말했다. 수라파티는 며칠 후 트리프라 바부의 집으로 갔다. 그것은 사실 결코 집이라고 할 수 없었다. D번 달락입니다. 트리프라 바부는 낡고 다 허물어져가는 하숙집의 작은 방에서 살았다. 가난이 구석구석에서 눈에 띄었다. 트리프라 바부는 어떻게 자신이 마술 쇼로 생계를 유지하려고 노력했는지 그에게 말했다. 그는 공연마다 50 루피를 청구했지만 아주 많은 초청을 받지는 못했다. 이것의 주된 이유가 트리프라 바부가 가진 열정이 부족해서라는 것을 수라파티는 곧 발견했다. 수라파티는 어떻게 그도록 재능 있는 사람이 그토록 전혀 야망이 없을 수 있는지 믿을 수 없었다. 그가 이것을 언급했을 때 트리프라 바부는 한숨을 쉬며 말했다. 더 많은 공연을 하려고 노력하는 게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 2번 달락 계속 이어집니다. 수라파티는 2일 이후에 그의 친구들에게 이야기했고 몇 개의 공연을 주선했다. 트리프라 바부는 자신의 마술을 그에게 가르치기로 동의했는데 아마도 일부분은 감사함에서 그리고 또 일부분은 그 청년에 대한 진정한 애정에서였다. 나는 어떤 보수도 원하지 않는다네. 그가 단호하게 말했다. 나는 내가 떠난 후에 일을 계속해 나갈 누군가가 있을 거라는 것만으로도 기쁘다네. 하지만 기억하게 자네는 인내심을 가져야 하네. 서둘러서는 아무것도 배울 수 없다네. 나는 자네가 내가 살아온 것보다 인생을 훨씬 더 잘 살 거라는 것을 아는데 그것은 자네가 내가 갖지 못한 것 바로 야망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라네. 이렇게 하여 수라파티가 훗날 위대한 마술사가 될 토대를 마련한 것은 바로 그의 호기심과 야망이었다. 이 글 실전 5-43-44-45의 소재는 수라파티와 트리프라 바부의 만남입니다. 수라파티가 친구 누나의 결혼식에 갔다가 트리프라 바부를 처음 만난 상황이 제시되는 A에 이어 그곳에서 트리프라 바부의 마술을 보고 크게 놀란 수라파티가 관심을 보이고 트리프라 바부의 집에 갔다는 내용의 C가 나오고 트리프라 바부의 낡은 집에서 그의 가난한 처지를 보고 그것이 그의 야망이 부족한 탓이라는 것을 수라파티가 깨달았다는 내용의 D가 이어진 다음 수라파티가 마술 공연 몇 개를 주선해 주었고 그에 대한 고마움과 애정으로 트리프라 바부가 그에게 마술을 가르치기로 했다는 내용의 B가 마지막에 오는 것이 자연스러운 글의 흐름입니다. 따라서 실전 5-43 주어진 글 A에 이어질 내용을 순서에 맞게 배열한 것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3번 CDB입니다. 따라서 실전 5-43의 정답은 3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실전 5-44입니다. 미주신 A, E 중에서 가르치는 대상이 나머지 넷과 다른 것은 A, B, C, D 모두 트리프라 바부를 가르치고 있지만 E는 수라파티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따라서 실전 5-44의 정답은 5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실전 5-45입니다. 윗글에 관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트리프라 바부는 수라파티에게 마술을 가르쳐주겠다고 하면서 어떤 보수도 원하지 않는다고 하였으므로 글의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2번 트리프라 바부는 수라파티에게 저렴한 비용의 마술을 가르쳐주기로 했다입니다. 따라서 실전 5-45의 정답은 2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반드시 기한 4일에 출석 인증을 완료해주세요.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